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총중량 1.5톤 피견인 신용자동차를 4.5톤 화물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 필요한 운전면허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있네요 이거는 이제 끄는 차가 있고 끌려오는 차가 있죠 끄는 차가 견인을 할 때에요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차는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면허는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고 이 차는 소형이나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소 대 둘 중에 하나에요 지금 문제를 보면 1.5톤 피견인 신용자동차에요 피견이니까 끌려오는 겁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게 끄는 거 이게 4.5톤 이라는 얘기고 이게 1.5톤 이라는 거에요 당연히 이걸 운전해서 지금 끌고 갈 거 아닙니까 4.5톤 운전할 수 있는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1종 대형 1종 보통 1종 보통 2종 보통 있는데 이 중에서 4.5톤 화물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차가 2종 보통 면허죠 이거는 4.5톤 화물차를 운전 못하죠 1종 보통 이상이 있어야 4.5톤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2,3번은 맞는데 4번이 안 돼요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 견인 면허를 모르더라도 2종 보통으로 4.5톤을 못한다는 것만 알고 있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죠 이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이 필기 시험 보고 기능 시험 보고 도로주행 다 통과하면 이제 면허증 받으셔야 되죠 면허증을 받을 때 받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번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야 된다 네 맞아요 이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30일 이내에 발급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했어요 영문 운전면허증 발급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사진 한 장 첨부해가지고 경찰서장이나 도로교통단에 제출하고 신문증명서 제시하면 발급해줘요 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영문으로 발급받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가능합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거가 되겠죠 틀렸고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전면허를 발급받으면 영문도 되고 모바일도 발급받을 수 있고 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있다고 했으니까 맞고요 운전면허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재발급받을 수 있다 당연히 있겠죠 옳지 않은 거 골라고 했으니까요 2번 영문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가 답이 되겠고요 참고로 여러분 이제 모바일 운전면허증 시행을 하게 됐죠 2022년부터 나오게 됐는데 www.mobileid.go.kr 여기서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런 플라스틱 카드로 된 운전면허증을 안 가지고 다니셔도 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고요 보시는 요 면허증이 영문 운전면허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의 뒷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요걸로 해외 나가셔가지고 국제 운전면허증이 없을 때 요걸 대신해서 할 수 있는 나라들에 가시면 가능합니다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운전면허증 발급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영문 운전면허증도 발급할 수 있다 없다고 했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몇 년인가 했습니다 국제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 얼마라고 했습니까 아까 1번에서 우리 했었죠 국제 운전면허증 유효기간은 발급받은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했었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청을 해서 받는 국제 운전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보기 중에 1년이 1번이죠 1번이 됩니다 4번 도로교통법상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승압 자동차를 처음 운전하려고 할 때 필요한 조건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5인승의 긴급승압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한대요 어려운 문제죠 어떤 면허가 일단 있어야 되느냐 일종 보통이냐 일종 특수냐 일종 특수 군환차냐 제2종 면허냐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은 몇 시간을 받아야 되냐 세 시간이냐 두 시간이냐 이거죠 첫번째 면허를 먼저 구분을 해 볼게요 제1종에는 대형 보통 소형 특수가 있는데 15인승의 긴급승압 차를 지금 하려고 한대요 15인승을 포함하거나 15인승 넘거나 뭐 그래야겠죠 대형 면허는 승압 자동차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 면허는 일단 되죠 그 다음에 보통 면허 중에서도 일종 보통 면허가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압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어요 15명 이하잖아요 그럼 15명 할 수 있는 거죠 일종 보통도 15인승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하고 보통 할 수 있는데 소형이랑 특수에는 15인승 승압 얘기가 나와있질 않아요 그죠 없죠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것만 나와있지 없어요 2종 보통으로 운전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2종 보통에 뭐가 있느냐 승차정원은 10명 10명 이하의 승압 자동차를 할 수 있어요 2종으로는 그러면 지금 15명을 해야 되니까 1종으로는 할 수 있지만 2종으로는 할 수 없다는 얘기거든요 이것도 할 수 없어요 결국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1종 대형이거나 1종 보통이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것만 봐도 벌써 1번이 답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에 대해서 볼게요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 38조에 이 조항에 나와있어요 보면 신규교통안전교육이랑 정기교통안전교육으로 나뉘어요 처음에 받을 때 최초로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황이면 신규를 받고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들이 3년마다 한 번씩 받는게 정기교육이에요 여기 보면 처음 운전한다고 했죠 그럼 이걸 신규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예요 신규교육이 몇 시간을 하느냐 3시간 이상 하게 돼있고 그 다음에 정기교육은 2시간 이상 하게 돼있어요 그러면 신규교육의 대상자이기 때문에 2시간 아니고 3시간이라는 뜻이죠 면허가 1종 보통이거나 1종 대형이었어야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1종 보통 면허에 교통안전교육 3시간 있으면 승차정원 15인승의 긴급 승합정차를 처음 운전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5번 도로교통법상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했습니다 연습운전면허요 도로 주행시험 있죠 주행시험 보기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만 임시적으로 발급하는 면허 말하는 겁니다 유효기간 얼마나 됩니까 받은 날부터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있는데 도로교통법 81조에 보면요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효력을 가진다 했습니다 1년이요 당연히 1종 보통 면허랑 2종 보통 면허를 받게 되면 바로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연습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죠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전용차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종류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버스전용차로 들어보셨죠 맞고요 다인승전용차로 아까 문제에서도 풀어보셨고 자동차전용차로 이거를 자동차전용차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것은 자동차전용차로가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보셨겠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차로라는 말은 없죠 차로는 원래 누구꺼에요 자동차꺼에요 차의꺼니까 이런 말 쓰지 않죠 자동차전용도로라는 표현을 써서 자전거라든지 그런 기타 차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죠 그건 가능한 거죠 자동차전용차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용차로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죠 도로도법 시행령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전용차로 세 가지를 전용차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로 총중량 780kg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고자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했습니다 여기를 딱 나눠야 돼요 여기를 딱 나눠서 승차정원이 11명인 승합자동차랑 총중량 780kg인 피견인 자동차 견인되는 차 차가 있고 붙잡아 가지고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 차가 11명짜리 승합차고 이 차가 총중량 780kg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차를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가 취득해야 되는 면허의 종류가 뭐냐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보면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에 비고 3번란에 피견인 자동차는 제1종 대형 면허 제1종 보통 면허 제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을 할 수가 있다 했어요 각 상황이 나오는데 예쁘죠 총중량 750kg을 초과하는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 이 차가 이런 상태죠 750kg에서 3톤 이하 750에서 3000 사이라는 거고 그거를 끌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하고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형 대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3톤을 초과한다 그러면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기본으로 다 똑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형 대형 가능하고 대형이 가능하다 견인 자동차 면허가 두 개가 있어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고 대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요 그래서 견인하는 차 말고 끌려가는 차 뒤에 따라서 750kg에서 3000kg 사이면 소형에서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되고 3톤 이상인 경우에는 대형 견인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이 얘기였죠 그러면 승차정원 11명이 승합자동차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승차정원 10명 이하면 2종 보통이고요 승차정원 15명 이하면 1종 보통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면허 1종 보통 가지고 있어야 되죠 2종 보통은 하면 그러면 11명 승합자동차이기 때문에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2번 4번 아니고요 1종 보통 면허까지는 맞고요 1번 3번은 그 다음에 소형 견인차 면허냐 군환차 면허냐 이거는 총중량이 780kg 이라고 했죠 750에서 3000kg 사이죠 그래서 소형 견인차 혹은 대형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소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는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요 문제 어렵죠 두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물어보는 문제라서 이게 어렵습니다 1종 보통 면허의 소형 견인차 면허가 답이 되겠네요 1번 이었습니다 종류별 운전할 수 있는 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 문제 진짜 많이 틀려요 잘 기억하고 계시고 어떤 문제가 제일 포인트가 되냐면 1종 보통이 15인승 이하 승합까지 가능하다는 거 그게 포인트고 2종 보통이 10인승 이하 승합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가 포인트예요 여기요 승차종은 15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1종 보통이 할 수 있고요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2종 보통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요번 문제 또 다른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볼게요 1종 대형 면허로 아스팔트 살포기 운전할 수 있다 1종 대형에 보면 아스팔트 살포기가 있어요 운전할 수 있죠 맞아요 1번 맞습니다 2번 1종 보통 면허로 덤프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 1종 보통이 덤프트럭 할 수가 없겠죠 여기 덤프트럭이 1종 대형에 들어 있잖아요 그죠 요거요 2번은 틀렸고요 3번 제 2종 면허로 250cc 1윈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했어요 2종 보통에 보면 1윈 자동차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2윈 자동차는 2종의 소형 면허를 따야 됩니다 2윈 자동차요 125cc 이상이 되면 2윈 자동차라고 부르고 그 이하되면 원동기장시 자전거라고 하죠 그래서 당연히 틀린게 되고요 4번 제 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장시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제 2종 소형 면허로 원동기장시 자전거 할 수 있네요 여기 들어 있죠 4번이 맞는 거고요 답이 1번과 4번이 되는 겁니다 승차정원이 12명인 승합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전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의 종류는 했습니다 승차정원 12명이래요 제가 아까 강조했던 사항들 있죠 2종 보통이 승합 10명 이상 1종 보통이 승합 15명 이하 2종 보통 10명 1종 보통 15명 이거 기억하면 돼요 이하가 2종 보통이고 이하가 1종 보통이에요 구분할 수 있겠죠 승차정원 12명이래요 그러면 지금 10명 이상인 거죠 그럼 1종 보통이 있어야겠네요 운전자가 취득해야 하는 운전면허 종류가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3번 제 1종 보통 면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표에서 늘 강조하는 게 제 1종 보통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2종 보통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10명 15명 이게 포인트예요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제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했습니다 2종 보통 면허를 누가 취득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유럽통법 시행령 제 45조에 보면요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의 기준 해가지고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3호의 기준은 제 1종 운전면허 중 대형 면허 또는 특수면허를 취득하려고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했어요 3호가 뭐냐 하면 55dB 보청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는 1종 대형 혹은 특수만 해당해요 1종 대형하고 특수는 소리를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나머지 면허는 그 대상이 아니에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면허를 취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에 보면 한쪽 눈은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5인 사람이 있어요 2종 면허는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시력이 0.5 이상이거나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한쪽 눈이 0.6 이상이면 돼요 여기 나오죠 2종 면허는 두 눈 동시에 뜨고 0.5 이상 한쪽 눈을 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쪽 눈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는 한쪽 눈을 보지 못하나 다른 쪽 눈이 시력이 0.5인 사람이라고 하시니까 그건 안 되죠 그리고 붉은색, 녹색 및 노란색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대요 붉은색, 녹색, 노란색, 색채, 식별이 가능해야 돼요 왜 이거 가능해야 돼요? 신호등 색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적색과 녹색 그리고 황색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정록색 명이라고 색을 구분할 수 없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그걸 딸 수가 없죠 그 다음 나이는 당연히 만 19세 이상 돼야 되죠 그리고 4번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하는 사람은 이종 면허 취득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은 대형하고 특수만 해당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종 면허 취득할 수 있는 사람은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 이거 많이 헷갈리죠? 원동기장치 자전거, 전기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등 용어들이 많은데 일단 원동기장치 자전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전거에다가 조그만 엔진 같은 걸 달아가지고 엥 하고 갈 수 있게 만든 거 그게 이제 원동기장치 자전거예요 법적인 정의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배기량이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125cc 이하여야 되고요 그리고 이 125cc 이라는 것은 엔진 크기를 말해요 즉 그 실린더 실의 크기 배기량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엔진의 125cc 배기량에 해당하는 힘이 전기로 바꿨을 땐 어떤 정도의 힘이냐 11킬로와트, 11킬로와트 미만인 거예요 이게 두 개가 같다는 얘기죠 125cc 혹은 11킬로와트 두 가지 이하의 힘을 갖는 자전거라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라고 본다 한다는 얘기죠 이게 도로교통법 2조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정의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125cc 이하 배기량과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11킬로와트 이하예요 그래서 숫자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125하고 11킬로 이거 두 개요 이하냐 미만이냐 이걸 잘 기억해야겠죠 125cc 까지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보는 겁니다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한다는 걸 기억하시면 이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미만은 아니고 배기량이 50도 아니니까 125cc 이하여야 되고 최고 전격 출력은 11킬로와트 이하여야 돼요 따라서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해서 옳게 설명한 것은 3번이 된다는 겁니다 1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제1종 대형 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은 했습니다 이륜차 경력은 제외하고요 도로교통법 82조에 보면요 운전면허 결격 사유가 나오는데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이 제시가 되는 거죠 6항에 보면 제1종 대형 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 19세 미만이거나 자동차의 운전 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은 대형 면허를 딸 수가 없어요 19세 미만 운전 경력 1년 미만 그러면 응시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보려니까 19세 이상이거나 1년 이상인 경력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러면 19세 이상이니까 2번과 1번은 안되고 3번과 4번 중에 하나인데 운전 경력이 6개월 이상은 안되죠 1년 미만일 수 있으니까 운전 경력이 1년 이상인 거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1종 대형에 응시하려면 경력 1년 이상에 만 19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죠 13번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얼마동안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가 했습니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 문제 잘 기억해 놓으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법에서 찾기가 어려워요 이 형량을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보면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2년 동안 면허를 딸 수 없는 케이스가 나오는데 93조 제1항 8호 93조 1항에 8호를 보면 면허를 취소해야 되는데 8호의 대상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돼요 그리고 취소된 날로부터 2년 내에 면허를 받을 수가 없어요 법도 알아야 되고 82조도 알아야 되고 93조도 알아야 되고 8항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아서 벌금 이상형이 확정됐으면 취소일로부터 2년 내에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다음이 2번입니다 14번 도로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얼마가 지나야 다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죠 며칠이 지나야 가능합니까? 바로 가능합니까? 3일 지나야 됩니까? 5일 지나야 됩니까? 7일 지나야 됩니까? 요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제에 보면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시험 도로주행 시험 얘기하는 거죠 도로주행 시험에 불합격한 사람은 불합격한 날부터 3일이 지난 후에 다시 도로주행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했습니다 바로 시험을 못 보죠 그래서 떨어진 사람은 연습하고 와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은 3일 이상이므로 2번이 되겠네요 15번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자세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뭐예요? 전동킥보드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떻게 타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바르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인면보호장구 착용한다 보호장구 다 쓰게 돼 있죠? 상식이에요 이거는 사용설명서 및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운행을 한다 이것도 상식이죠 운행에 방해될 수 있는 수화물 및 소지품을 휴대하지 않는다 상식이죠 자동차 전용도로 및 보도로 주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벌써 말에서 틀린 게 있죠 자동차 전용도로라 그러면 누구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동차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 전동킥보드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문제만 잘 읽어도 문제에 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보도? 사람들이 다니는 거니까 당연히 못 다니겠죠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등 허용된 곳에서만 주행을 해야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이 왜 자전거도로를 쓸 수 있느냐 도로교통법 제2조 정의해보면 19에 의해 개인형 이동장치란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자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어디에 속하느냐 차에 속하죠 차 차엔 뭐가 있냐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 사람 또는 가축인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거든요 즉 자동차랑 원동기 장치 자전거가 다른 거다 하는 얘기죠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속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자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가 없겠습니다 따라서 바르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4번 자동차 전용도로 및 보도로 주행하여 안전하게 운행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16번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했어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에 새롭게 많이 추가된 문제들이죠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일단 법을 잘 구분을 해 볼게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 등을 구분하고 있는데 자전거 등은 자전거하고 개인 이동장치 요거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자전거 등은 자전거랑 개인 이동장치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게 그럼 뭐냐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무 빨리 달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또 전동기가 그때 아예 작동을 하면 안 돼요 아예 25km로 시속을 제한해 놓은 거예요 최고 속도를 그리고 문무게 그 차체의 무게도 30kg 미만 이게 무게가 많이 나가면은 위험하고 좋지 않죠 따라서 25km 이상 운행 안 되는 거 그리고 30kg 미만이고요 두 가지를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바르지 않은 걸 찾아보라고 했네요 오르막 각도가 25도 미만이어야 한다 이 오르막 각도 이런 얘기 있었어요? 여기 없었죠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차량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된다고 했죠 여기 나와 있고 자전거 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그죠? 이거 맞고 시속 25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그죠? 여기 나와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할게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속 25km 이상 되면 안 되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됩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할게요 바르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7번 개인형 이동장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된 것을 표현했어요 배기량 125cc 출력 11kW 125에 11 기억하시고 보시죠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근데 30km가 아니라 25km죠 제한속도가 25에요 틀렸고요 최고 전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전기자전거를 포함한다 전기자전거는 제외에요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만 인정이 되는데 전기자전거는 안 돼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킥보드 같은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자전거는 안 돼요 이것도 포함한다고 생각하니까 틀렸고 최고 전격출력 11kW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로 차체 중량이 35kg 미만인 것을 말한다 35가 아니고 30이죠 30 30kg 틀렸고요 차체 중량은 30kg 미만이어야 됩니다 이거 3번과 4번이 같은 얘기인데 이거는 35 미만이라고 이건 30kg 미만이라고 그러네요 바르게 설명된 건 30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8번 다음 중 운전면허 취득 결격기간이 2년에 해당하는 사유 두 가지 뭐 있습니까 했습니다 즉 면허를 취득을 해야 되는데 요 사항이 한번 해당하면 2년 동안은 면허를 못 단단 얘기거든요 결격기간이라고 하죠 그거를 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을 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벌금 이상이 확정된 경우를 해당하는데요 보면 돈어통법 제82조에 결격사유 조항이 나와요 그중에서도 이제 2년에 해당하는 거 결격사유 2년에 해당하는 거 결격사유가 되게 많거든요 그중에 2년 동안 면허 못 단단 게 어떤 케이스냐 하는 거죠 43조 또는 제96조 사망을 3회 이상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위반한 날부터 2년 동안은 딸 수 없다 했어요 43조 혹은 96조 사망을 3회 이상 위반하는 게 뭔지 알아야겠죠 드로그 또는 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예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된다 했는데 정지가 됐거나 면허가 없는데 운전을 했을 때요 즉 우리가 표현하는 무면허 운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면허 운전으로 3번 걸리면 2년 동안 면허 못 따요 그 다음에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 부터 2년 동안 또 못 따는 경우가 93조 제1항 8호 12호 또는 13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인데 93조 제1항 13호를 보면 다른 사람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받도록 하기 위하여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 시험에 대신 응시한 경우 있어요 대리 시험이요 대리 시험도 한번 적발이 되면 2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취득할 수 없는 사유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무면허 운전하고 대리 시험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무면허 운전을 3번 이상 하면 또 2년 동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한 때 대리 시험이죠 이것도 해당하죠 감금 아니고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때 이런 때들은 결격사유는 해당하는데 2년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가 또 자세하게 알아볼 문제가 있을 겁니다 2년에 해당하는 사유는 무면허 3번 대리 보는 것 1번과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동킥보드 떠올리시면서 문제 볼게요 틀린 것 찾아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앞차의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 있다 앞지르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앞지르기는 이렇게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맞는 거고 이쪽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이게 틀렸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게 함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는 개인형 이동장치잖아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자동차는 앞지르기를 좌측으로 해야 되는데 개인형 이동장치는 우측으로 앞지르기를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 도로교통법 제21조에 앞지르기 방법을 보면 자전거 등의 운전자는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제1항에도 좌측으로 해야 되는 여기 그거에도 불구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이기 때문에 자전거 등의 운전자가 되겠죠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이게 이 문제의 어려운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인명보호장구를 착용을 해야 된다 이거는 아까 상식이라고 그랬죠 3번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 보호자가 감독해야 된다 보호자 감독을 하는 건 좋은데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돼요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도로통법 제21조에 보면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감독을 한다 해도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을 하도록 하면 안 됩니다 4번 자전거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게 된다 상식이죠 1, 2, 4번이 맞는 거고요 도로에서 어린이가 운전하는 경우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는 최고 전격출력이 얼마 이하의 이륜 자동차이다 도로교통법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25cc CC가 125cc 와트는 11킬로와트 그죠 두 가지 숫자를 기억을 잘하면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답은 11킬로와트 1번이 되겠습니다 125cc가 11킬로와트랑 똑같은 얘기다 기억을 하면 금방 쉽게 풀 수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2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석선의 정의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연석선이 뭐냐면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도로 오른쪽에 보면은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블럭처럼 이렇게 긴 하얀색 블럭들 쭉 있고 여기 보통 술 먹고 여기 앉아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요거 얘기하는 거죠 보기 앞에 있는 요 선이요 노란색 선 도로가 여기까지 차가 다니는 차도다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 요 선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선 요거를 연석선이다라고 불러요 요거 얘기하는 겁니다 요거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는 거죠 1번 자마의 통행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한 선 이거는 이걸 통행방향을 구분하려고 맨 오른쪽에다 이걸 거놓는 건 아니잖아요 이거 아니고 자동차가 한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한 선 이거는 정의가 차로랑 차선이 섞여 있어요 지금 자동차가 한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차로라고 하는 건데 이건 뒤에서 설명할게요 이건 아니죠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 그죠 지금 이게 차도고 여기 보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요거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요 선 요거 요게 연석선이거든요 요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또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한 선이다 그러면 차선을 차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로하고 차선은 엄연히 다른 얘기입니다 뭐 섞어 쓰시는 분들이 많죠 구분을 하면 차로란 차마가 한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요게 차로고 차선이 요거죠 차로와 차선 구분할 수 있어야겠고 연석선이라는 건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선과 돌 이런걸 연석선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2번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 등에 속하는 거죠 자전거 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 거죠 원하는 내용 보죠 승차정원 초과에서 운전 요즘에 킥보드 둘이 타고 다니는 거 있죠 그거 안 되는 거죠 틀린 거예요 2번 운전면허를 반납한 만 65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 요거 당연히 무면허죠 안 되는 거죠 헬멧도 착용해야 되고 원동기 면허 있어야 됩니다 만 13세 이상인 사람이 운전면허 취득 없이 운전한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무면허도 마찬가지고 횡단보도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끌거나 들고 횡단한다 이게 맞는 거죠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다니면 차량에 해당하지만 끌거나 들면 뭐예요 이건 짐이에요 짐 그래서 보행자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횡단보도는 당연히 차 타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보행을 해야 되는 곳이니까 보도니까요 따라서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도로교통법상 고령자 면허갱신 및 적성검사 주기가 3년인 사람의 연령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연세가 많이 드시면 운전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적성검사를 자주 해요 원래 10년에 한 번씩 하는데 65세부터 75세 미만은 5년에 한 번씩 하고요 75세 이상이면 3년에 한 번씩 하고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일종 보통 가지고 있는 사람도 3년 만에 한 번씩 합니다 그래서 이거 3년인 사람의 연령은 어떻게 된다고요 75세 이상인 경우죠 만 75세 이상은 3년에 한 번씩 적성검사를 받습니다 다위 3번이죠 24번 다음은 도로교통법령상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는 사람의 본인 여부 확인 절차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틀린 것 찾습니다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있죠 신분증 확인한다는 거 그런 거예요 그 절차로 틀린 것 찾아볼게요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경우는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로 본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맞아요 이거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만으로도 주민등록증 신청한 사람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맞고 신분증명서 또는 지문정보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겠죠 그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데 어떻게 시험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안되고 맞아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인의 동의 없이 지문정보 확인할 수 있을까요 요즘처럼 개인정보 민감한 시대에 안되겠죠 틀린 걸 찾으라고 하시니까 3번이 답이 되겠고요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본인 확인이 거부하는 거예요 본인도 확인하기 싫다는데 그 사람한테 운전면허증 발급을 일부로 할 수 없죠 당연히 본인 확인 안되면 운전면허증 발급도 안됩니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신청인 동의 없이 지문정보 대조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25번 보겠습니다 연습운전면허를 발급 받은 운전자가 운전 연습 중에 다음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연습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했습니다 연습면허도 면허니까 취소가 되죠 언제 취소가 될까요 첫 번째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도로 주행 면허잖아요 도로가 아닌데서 사고 일어난 거에 대해서는 연습면허가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사람이 다치거나 이런 게 아닌 상황이고 단순하게 도로에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물적 피해만 있었다 그러면 연습면허 취소 대상이 아닙니다 또 전문학원 강사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연습하는 사람이잖아요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지시를 하고 있는 거에 따라서 운전을 하던 중에 사고가 났으면 연습면허는 취소 대상이 아니에요 민적 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이거는 어쩔 수가 없겠죠 사람이 죽거나 다쳤는데 연습면허를 그대로 살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다음은 4번 민적 피해를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에는 연습면허가 취소가 됩니다 또 관련 조항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나오고요 도로에서 자동차 은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일으켰는데 물적 피해를 빼고 나머지 상황이면 이제 면허가 취소가 돼요 그리고 준수항 55조 제1호를 위반했을 때는 면허가 취소되는데 언제냐면 2년이 경과된 사람 즉 도로 주행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승차해서 그 사람의 지도를 받고 있을 때 요 때는 취소 대상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정확하게 잘 지키고 있는 거니까 3번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면허 취소되는 경우는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일으킨 경우 4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 권장교육 대상자가 아닌 사람은 했어요 특별교통안전교육은 뭐 나이가 많거나 면허 정지됐거나 이런 분들이 받으시는 교육이 되겠어요 대상자 아닌 사람 찾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어떤 경우에 이 권장교육이라는 걸 받는지 한번 볼게요 도로통법 제73조에 교통안전교육조항에 특별교통안전교육 권장교육을 받을 수 있다 누가 받느냐 네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첫 번째로 법규 위반 등 사유로 인해서 면허 효력 정지 처분 면허 정지 받으신 분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운전면허 효력 정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으신 분은 권장교육도 받을 수가 있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이신 분 권장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를 받은 사람 중 교육을 받으려는 날에 65세 이상이신 분은 요거 4번 조항이 있었죠 맞구요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고 그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초보 운전자로서 특별교통안전의무교육을 받은 사람 의무교육 받은 사람 요거요 해당하죠 맞구요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분 요기 2번 조항이 있었죠 이것도 맞구요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요 면허가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권장교육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대상이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요거 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7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시험 기능시험이라고 하죠 우리 이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소연했습니다 필기시험 합격한 다음에 도로주행 나가기 전에 보는 그 기능시험 얘기하는 거에요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볼게요 핸들 브레이크 방향 지시기 등 조작하는 능력 신호 지정속도 등을 준수하면서 운전하는 능력 운전 중 위험요소 등에 대한 지각 및 판단 능력 연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 연습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은 뭐예요 도로주행 시험이죠 요 시험요 노란색 차 타고 실제 도로에 나가는 거 이게 도로주행이죠 요거는 장례 기능시험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장례라고 했잖아요 면허시험 장례라는 뜻이거든요 도로에서 주행하는 능력이랑은 다른 거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8번 제1종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이 한쪽 눈만 보지 못한 사람을 제외하고요 그 사람은 몇 년마다 적성검사를 받아야 되나 했습니다 3년 5년 10년 15년 이렇게 있어요 요거는 87조에 보면 정기적성검사하고 갱신과 관련된 조항이 나와 있어요 면허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면허증을 갱신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보면 최초로 운전면허 받은 갱신 기간이 10년이에요 받고 나서 10년 있다가 갱신하는 거죠 근데 운전면허 시험 합격 이래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은 5년마다 받아요 연세가 많으니까 운전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나이 한산 한산 먹을수록 그래서 그때는 5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하는 거고 75세 넘었다 이상이다 그러면 3년마다 한 번씩 받아라 하는 겁니다 근데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경우인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이면서 일종 보통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3년마다 한 번씩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제상에서는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인데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을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년은 이거 아닌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75세 미만인 사람이 몇 년마다 정기적성검사 받느냐 하는 거죠 뭐라고 했습니까? 5년마다 한 번씩 받는다 했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59번 운전면허증을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하는 사유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언제 운전면허증 반납하는가 하는 거죠 면허 취소 받았거나 정지 받았을 때 또 수시적성검사 통지를 받거나 적성검사 6개월 경과했을 때 어떨 때 면허를 반납합니까? 취소정지 들어왔을 때 반납하는 거죠 그냥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운전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면허를 반납해야 취소도가 되고 또 반납해야 정지처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거 일단 처분을 받으면 7일 이내에 그거 제출을 하게 돼 있어요 반납을 하게 돼 있죠 5개 조항에 적용을 받으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보면 면허 취소나 정지를 받은 경우에 이제 반납을 해야 되고요 또 면허증 잃어버려 가지고 재발급을 받았는데 그 잃어버린 운전면허증을 찾은 경우 그때는 옛날 면허증 반납해야겠죠 그 다음에 연습 면허증 받은 사람이 1종이나 2종 받은 경우 그럼 연습 면허 반납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갱신받은 경우 당연히 옛날 거 반납해야 되죠 5가지 케이스가 지방경찰청장에게 반납을 해야 되는 케이스 되겠습니다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취소처분 받은 때와 정지처분 받은 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0번 다음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 법령상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안전교육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했어요 수소자동차 요즘에 많이 생기고 있죠 새로운 연료인데 공해를 전혀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아주 각광받고 있는 연료자동차가 되겠어요 특별교육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걸 찾아보래요 수소자동차를 타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어떤 교육을 받느냐 이거를 영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거에 대한 내용 중에 잘못된 걸 찾아보라는 얘기입니다 볼게요 수소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특별교육대상이 아니다 맞아요 수소자동차를 사가지고 그냥 마트 장고로 다니고 출퇴근용으로 쓴다 이거는 교육 같은 걸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일반 내역기관처럼 똑같습니다 맞구요 수소대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신규 종사하려는 운전자는 특별교육대상이다 수소버스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교육의 대상입니다 3번 수소자동차 운전자 특별교육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한다 이것도 맞아요 고아가스안전관리법 자체가 가스안전공사하고 관련이 많거든요 이거 3번도 맞고 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여 운전하는 운전자도 특별교육대상이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특수자동차 중에 캠핑차 있죠 캠핑용 자동차 자동차 대여사업에 한정하는 캠핑차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다? 내 차도 아니고 빌린 차인데 그죠? 당연히 대상이 아니에요 특별교육의 대상자는 수소 운반하는 차 있죠 그 차 하시는 분 그 다음에 고아가스 사용자동차 운전자 중에 대형승업자동차 운전자 즉 수소버스 하시는 분 또 충전원, 정비원, 안전관리 책임자 요런 분들만 교육을 받는게 특별교육이에요 승용차 타시는 분이라든지 캠핑차 대여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별교육 대상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캠핑차도 특별교육 대상이라고 했던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3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영문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은 했습니다 영문운전면허증 언제 발급받는 건가요?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78조에 보면 영문운전면허증의 신청조안이 나오는데 자동차 면허 처음 딸 때 영문 면허증으로 신청할 수 있고요 정기적성검사 신청서를 제출할 때 적성검사 받고 갱신하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 면허증도 협약에 의해서 국내 면허증으로 교환할 수 있죠 교환함 같은 거 할 때 가능한 거죠 근데 연습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있죠 연습 면허를 신청할 때는 연습 면허증만 받을 수 있어요 연습 면허증이 영문으로 되어 있지는 않아요 연습 면허 신청할 때는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연습 운전면허증 신청하는 경우는 영문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제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없는 차는 했습니다 이 문제가 또 나왔네요 도로교통 시행규칙 18이요 이건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제가 이거 제일 포인트 되는 건 뭐라고 하십니까 2종 보통 승합은 10명 이하 1종 보통 승합은 15명 이하 문제는 없는 차라고 했으니까 승차정원이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이거 할 수 있죠 그리고 승용자동차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래서 적재중량이 2.5톤 기준이가 4톤이거든요 그죠? 4톤 이하기 때문에 이것도 가능한 거죠 2번 3번 4번 가능한데 군환자동차는 군환차 면허가 따로 있어요 특수면허에 군환자동차 할 거면 특수면허를 따로 따셔야 됩니다 답이 1번이 되죠 군환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별표 18에 보면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인데 군환차는 제외한다고 있거든요 아예 딱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1번이 되겠죠 33번이요 운전면허 시험 부정행위로 그 시험이 무효 처리된 사람은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얼마간 해당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기준으로 맞는 것은 부정행위 해가지고 무효 처리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봐요? 2년 동안 못 봐요 이거 법에 보면 84조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운전면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시험은 당연히 무효 처리하고요 무효 처리된 사람은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해당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답은 1번이죠 3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이나 정기적성검사의 연기사유가 아닌 것은 했어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적성검사를 연기할 수 있는 사유가 뭐냐 하는 거죠 해외체류주인 경우 당연하죠 외국에 있는데 어떻게 갱신을 하겠어요 갱신하러 다시 들어올 순 없잖아요 그다음에 질병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걸어올 수 없는 그런 케이스 병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아파서 그런 거니까 군인사법에 따른 6회공 부사관 이상의 간부로 복무 중인 경우 이거는 연기사유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부사관 이상 간부들은 외부로 나올 수가 있어요 부대 내에 있지 않고 밖으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외출이나 이런 걸 달고 업무시간에도 업무보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득이하게 못 나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사관 이상 간부복무들은 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근데 병사들 있죠 의무복무 하시는 분들 영내에만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연기사유가 되죠 재해나 재난을 경험한 경우 이런 분들이 당연히 정기적성검사 연기를 해줘야죠 이거는 시행령 55조에 적성검사 연기사항이 나와요 해외 체류, 재해재난, 질병 부상, 신체 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법령에 따라 또 의무복무 하시는 분들 그 밖의 사회통념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케이스들은 정기적성검사 연기사유가 됩니다 그 답은 부사관 얘기를 했던 3번이 정답이 되겠죠 35번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몇 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연기가 기간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나는 날부터 얼마 이내에 다시 갱신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55조에 보면 갱신기간에 연기를 받은 사람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발급 받아야 된다 했어요 사유 없어진 날부터 3개월입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6번 다음 중 수소자동차 운전자 중 고아가스 안전관리법령상 특별교육 대상으로 맞는 것은 특별교육 대상자는 수소를 운반하는 운반차 운전자 그 다음에 사업용으로 쓰시는 분들 즉 수소버스요 운행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충전원이나 정비원 안전관리 책임자 이 다섯 분이 특별교육의 대상자입니다 맞는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찾아볼까요 수소 승용자동차 운전자는 대상 아니라고 했죠 사가지고 출퇴근하거나 마트 장고로 다니시는 분들은 특별교육 받지 않습니다 수소형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36인승 이상 운전자 수소버스 맞죠 여기 있어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수소 화물자동차 수소 특수자동차 이런 얘기 없었죠 따라서 36인승 이상 운전자 수소버스 하시는 분들은 특별교육 대상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37번 다음 타이어 특성 중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타이어에 가진 특성이 여러가지 있죠 노면에 얼마나 달라붙어서 가느냐 회전할 때 얼마나 저항을 받느냐 정지할 때는 제동력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이 자동차 효율에 영향을 주는데 제일 크게 영향을 주는게 뭐냐면 회전저항이에요 자동차 에너지 소비효율에 관한 상황 측정 같은 거 할 때 있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측정할 때요 그때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하느냐 회전저항을 그 기준으로 해요 그만큼 그게 제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측정을 한다 하는 거죠 회전저항이라는게 뭐냐면 단위 주행 거리당 소비되는 에너지로 단위는 뉴튼을 사용한다 즉 좌회전 우회전 같은 이런거 할 때 노면에서 오는 마찰력 그런 얘기하는게 아니고 바퀴가 이렇게 구르는 거에요 앞으로 바퀴가 굴러갈 때 여기서 생기는 그 힘이 있죠 그걸 회전저항이라고 하는 거에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외워 드셔야겠죠 38번이요 운전자가 가짜 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차량 연료로 사용할 경우 처벌기준은 유사 휘발유 얘기죠 유사 휘발유 기름값이 비싸지고 유지비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대충 만든 휘발유들이 있죠 가짜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게끔만 한 유사 휘발유들을 만드는데 이게 왜 안 좋냐면 휘발유들은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옥탄가라고 부르는 터지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일정하게 엔진이 필요로 하는 만큼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적게 하거나 너무 많게 하면 엔진에 엄청 무리가 갑니다 너무 많게 하면 엔진이 터져 나갈 거 아니에요 위험하고 너무 적게 하면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힘이 부실부실 하는 거죠 가짜 석유제품들은 그런게 위험하거든요 차량의 수명도 단축시키고 무엇보다 불법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거 쓰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사용량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200에서 2000만원이에요 200에서 2000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죠 과태료 200만원에서 2000만원 사이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큰 금액이죠 2000만원이면 처벌기준 3번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면허 따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을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죠 유사 휘발유 절대 사용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39번 출발전 엔진룸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육안으로 점검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육안이 뭐에요 눈으로 보는 거에요 출발전에 엔진룸 우리 본넷이라고 하죠 보닛을 열어서 차량 상태를 점검하는 사항으로 맞는 것을 찾아볼게요 타이어 공기하고 이거 본넷 열어서 알 수 있어요 타이어는 타이어를 가서 봐야 아는 거죠 이건 아니고 제동등의 상태 브레이크 등 있죠 빨간등 그거 상태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봐요 가서 보면 되죠 눈으로 엔진룸을 열 필요는 없어요 이것도 아니고 엔진오일의 적정량 엔진오일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노란색 혼잡이가 있는게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딱 이 끝에를 보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선이 있는데 그 안에 엔진오일이 묻어있는 것에 높이가 들어오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부터 여기 사이에 지금 들어있으니까 오케이 이게 너무 내려가면 적은 거고 너무 많으면 많은 거예요 양 조절해야 되는데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건 오케이 이렇게 확인하는 게 보닛을 열어봐야 알 수가 있죠 이것도 맞아요 냉각수의 온도 냉각수의 온도는 이건 온도계로 재봐야 알아요 그 냉각수도 물론 보닛을 열어야 되지만 육안으로 점검이 안 돼요 이거는 온도계가 있어야 된다 온도계 없이 확인이 곤란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따라서 엔진오일의 적정량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40번 가짜석유를 주의했을 때 자동차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아닌 것을 해냈어요 연료공급장치 부식 및 파손으로 인한 엔진소음이 증가 그죠 연료공급장치에 찌꺼기가 낀다거나 과부하가 걸려서 공급장치가 터진다던가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이거 맞고요 연료를 분사하는 인젝터 파손으로 인한 출력 및 연비가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엔진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실린더 실린더가 이렇게 있어 이게 왔다갔다 해요 이 부분에서 이제 인젝터 연료를 분사를 해주는데 그 분사해주는 요 부분이 파손이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출력 및 연비가 감소가 되겠죠 연료들이 새 나간다든지 그런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윤활성 상승으로 인한 엔진마철력 감소로 출력이 저하된다 윤활성이 상승될 리가 없죠 깨끗한 연료가 아니기 때문에 불순물도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엔진 벽 같은데 찌꺼기가 낀다거나 불순물이 끼게 되면 스크래치가 발생을 했죠 기스 난다는 얘기에요 여기 기스가 한번 나게 되면 그 사이사이로 연료들이 새 나가고 막 그러겠죠 그럼 효율이 엄청 떨어지게 됩니다 출력이 저하된다는 얘기죠 틀린 거 찾는 거니까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연료를 공급하는 연료 고압 펌프 파손으로 시동 꺼지는 현상도 생길 수가 있죠 여기 펌프 파손되면 시동이 꺼지게 되죠 답은 3번이죠 41번 자동차에 승차하기 전 주변 점검 사항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변 점검을 물어보고 있어요 타이어의 마모상태 차에 달았나 안달았나 시동 걸고 차에 탑승하기 전에 타이어 달았나 안달았나 차 밖에 오면 볼 수 있죠 전후방에 장애물이 있나 없나 차 앞뒤에 아이가 앉아있거나 놀고 있지는 않는가 고양이가 또 들어와 있지는 않는가 이런 것들 승차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죠 운전석 계기판이 정상 작동하는가 차 타기 전에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죠 계기판을 봐야 알죠 브레이크 패자 정상 작동하는지 차 타기 전에 알 수 있어요 밟아 봐야 알죠 당연히 안되죠 주변 점검 사항 승차 전 주변 점검 사항은 타이어의 마모상태와 전후방 장애물 유무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42번 일반적으로 무보수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 점검창에 나타나는 색깔은 메인터넌스 프리 배터리니까 보수를 하지 않은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에는 점검창에 무슨 색이 나타나느냐 하는 거죠 사실 제조사 따라서 점검창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뭐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데 일반적인 얘기 해 볼게요 녹색이나 청색이 나오면 정상이고요 검은색이 나오면 충전하라는 얘기고 백색이나 적색이 나오면 배터리 수명이 다한 거예요 지금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백색이나 적색이 배터리 수명이 다한 경우인데 백색이 있고 적색은 없으니까 2번 백색이 답이 되겠네요 43번 차량 연료로 사용될 경우 가짜 석유 제품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석유의 기준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건 뭐냐 이런 얘기죠 1번 휘발유에 메타놀이 혼합된 제품 이거 뭔가 혼합되면 안 돼요 섞으면 다 안 되는 겁니다 또 보통 휘발유에 고급 휘발유가 섞어 안 돼요 경유에 등유가 섞어 안 돼요 경유에 물이 약 5% 미만으로 혼합된 거 물은 섞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가 이렇게 변하고 그러면 여름에도 컵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 컵 표면에 물방울이 막 맺히지 않습니까 가만 있어도 그렇게 온도 차이에서 물방울이 생성이 돼요 엔진도 마찬가지로 차가운 외부에 세워놓거나 그러면 물이 생성이 되겠죠 어느 정도는 생성이 돼요 물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게 생성되는 물이 불순물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 아주 미량이지만 물이 기름에 섞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승인을 해준다 하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물 외에 다른 것들이 섞였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가짜 소규 제품이라고 봐야 되겠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번 수소가스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것은 요즘에 수소 자동차도 생기고 있죠 수소 자동차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연료 수소를 쓰니까 수소 누출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 걸 찾아보래요 수소는 원래 무색에 무미에 무덕합니다 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검지기를 쓰거나 기계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비눗물 같은 걸 이렇게 발라봐 가지고 세고 있으면 비눗물이 점점 이렇게 팽창하죠 집에서도 가스 세는지 안 세는지 가스 밸브 사이에 비눗물 발라 가지고 확인하잖아요 비눗방울이 커지는 걸로 기계를 쓰던지 비눗방울 발라보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가스 냄새 맡을 수 없다고 그랬죠 이거 무색 무미 무덕하니까 냄새도 안 나고 맛도 없어요 이거는 누출 확인하는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답이 3번이 되겠네요 45번 수소 차량의 안전수칙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충전하기 전 차량 시동 끈다 이거는 어떤 차도 마찬가지로 기본입니다 충전소에서 흡연은 차량에서 떨어져서 한다 충전소에서 흡연은요 마치 맞는 것 같죠 차량에 떨어져서 붙어서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차량에 떨어져서 흡연하면 될 것 같죠 흡연 자체를 하면 안 됩니다 흡연 자체가 불가한 거예요 이거는 차량에 떨어져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틀린 거는 2번이 답이 되겠어요 수소가스 누살될 때는 충전소 안전관리자에게 점검 요청을 해야 되겠고요 수소 차량 충돌 등 사고 후에는 가스 안전 점검을 꼭 받아야 되죠 기존의 가스 용기라든지 금관 곳은 없는지 이런 것도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소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6번 다음 중 수소 차량에서 누출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 했어요 밸브와 용기 접속고 이런 데 가스 셀 수 있겠죠 조정기 이런 데도 셀 수가 있고 호스 연결부 셀 수 있고 연료전지 부스트 인버터 이거는 좀 이쪽 부분은 이미 전기로 다 바뀌어 있는 상태예요 수소차의 원리가 수소연료에서 생성되는 폭발력을 가지고 그걸로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보면 전기차죠 전기 전기차인데 수소 전지 밧데리를 가지고 전력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료전지 부스트 인버터는 이미 전기로 되어 있는 것을 변환시켜주는 장치예요 따라서 이거는 수소가 이 안에 들어 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누출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곳이죠 이거는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이건 잘 외워두셔야겠죠 자동차 구조 원리에 관한 얘기니까요 47번 우회전 차량 우측 앞바퀴와 우측 뒷바퀴의 회전 궤적의 차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용어정이죠 여기 보면 차가 이렇게 우회전을 하는 거예요 앞바퀴가 이렇게 이렇게 갔는데 뒷바퀴가 따라오면서 이렇게 따라 붙죠 분명히 앞바퀴는 일로 지나갔는데 뒷바퀴는 여기를 지나가게 돼요 오른쪽 앞바퀴가 지나간 이 궤적과 오른쪽 뒷바퀴가 지나간 이 궤적의 이 차이 이 차이요 이거를 내륜차라고 불러요 안쪽 바퀴의 차이 내륜차 이게 정이죠 그럼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 내륜차 때문에 이 횡단보도 같은 여기 이쪽에 서 있으면 이제 버스들이 막 바꾸지나고 역구하고 이런 사고들이 생겨나거든요 여러분은 운전하실 때는 내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간격을 띄고 크게 우회전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 여러분이 또 보행자이실 때는 이 안쪽으로 충분히 들어와서 보통 보도블럭 같은 게 있고 그렇죠 그 뒤로 볼라드 라든지 그 뒤쪽으로 서 계시는 게 서로 안전합니다 반대로 이 왼쪽 앞바퀴와 왼쪽 뒷바퀴의 이 차이 이 차이는 뭐라고 할까요 이 차이는 이게 내륜차였으니까 이거는 외륜차가 되죠 외륜차도 보기에 나와 있는데 이게 외륜차고요 최소 회전반경은 뭐냐면요 이 바퀴가 이루는 R 또는 이 바퀴의 반경을 말해요 최소 회전반경 차가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려가지고 쫙 돌았을 때 가장 작게 싹 돌 수 있는 그 반경 최소 회전반경을 말하죠 회전 저항은 차가 이제 돌 때 타이어와 접지면과 발생되는 그 마찰력을 말해요 차가 우회전이나 좌회전 같은 거 할 때 스피드를 빠르게 못 내죠 막 튕겨 나가려고 하는 그런 힘도 있고 그 얘기에요 용어들의 정의니까요 잘 알아두시면 이제 쉽게 맞히실 수 있겠죠 답이 4번 내륜차였습니다 48번 LPG 자동차 용기의 최대 가스 충전량은 했어요 이건 또 가스차 얘기하는 거죠 장애인 차량이나 택시 등에 이걸 쳤었는데 이제 일반인들도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됐죠 LPG 자동차 관련된 얘기인데 이게 이제 LPG 써있죠 LPG 가스통의 모습이고 트렁크에 실려있는 모습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도넛형이라고 해서 도넛으로 생긴 모양이 되겠습니다 요거랑 요거랑 충전량이 다르거든요 최대 충전량은 어느 정도냐 하면 요거 85%예요 요게 일반적인 생긴 거요 그 다음에 도넛은 80% 까지 됩니다 85에 80이다 하는 거죠 요거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건 또 외원도소야겠죠 최대 충전량이 LPG 용기는 85 도넛형은 80입니다 49번 LPG 차량의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쓰세요 LPG가 뭐예요 리퀴파이드 페트롤론 가스 액화 석유가스 라는 뜻이에요 연료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걸 찾아보래요 석유가스를 액화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일반적인 상온에서 뭘로 존재하겠습니까 기체로 존재를 합니다 원래 이게 어떤 특성이 있냐면 끓는 점이 되게 낮아요 여러분 끓는 점 아시죠 여러분 라면 끓어 보셨죠 라면 끓일 때 물 이렇게 냄비에 받아서 끓이면 뽀뽀뽀뽀 끓어올리면서 그 수증기가 쑥 발생하잖아요 그 100도잖아요 그게 온도 100도죠 근데 그게 만약에 끓는 점이 뭐 30도다 그러면은 여름 같은 때는 공기 중에서도 막 끓겠네요 그죠 기온이 30도 넘어가면 그죠 그래서 끓는 점이 상당히 낮다 그러면 그냥 일반 상온에서도 끓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기체로 존재하죠 이 액화 석유가스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스로 존재하게 돼요 그 다음에 차량용 LPGA는 독특한 냄새가 있다 맞는 얘기죠 차량용 LPGA 가스냄새 있죠 우리가 되게 맞는 약간 역한냄새 있잖아요 암모니아 냄새 같은 거 사실 LPGA는 원래 무생붙이거든요 일부러 그 차량용 LPGA는 냄새를 섞어놨어요 그래서 가스 중독되지 않도록 하는 거죠 3번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공기보다 무겁죠 공기보다 가벼우면 이거 가스 중독될 일이 없죠 왜냐하면 창문 열어면 그냥 다 날라가 버리니까 코까지 덮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위험하게 사망에 이를 수도 있죠 틀렸고요 틀렸네요 3번 공기보다 가볍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폭발 위험성이 크다 LPGA는 그냥 터지죠 아주 위험하죠 공기보다 무겁고 폭발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적당하지 않은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무거운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3번 일반적으로 공기보다 가볍다 이게 틀렸습니다 50번 자동주차 시스템 및 주차보조 시스템이 갖춰진 자동차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요즘에 이거 은행 보조 시스템 달린 차들 굉장히 많죠 이거 관련해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확인 먼저 하실게요 서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신형 벤츠 E클래스 차량이 들어오더니 주차 구역에 차를 댑니다 그런데 다시 차를 빼더니 갑자기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차에는 운전자와 딜러가 타고 있었는데 당시 자동주차 기능을 시현하는 중이었습니다 보셨죠 자동주차가 저렇게 기둥을 들이받아요 아직까지는 무인 자동차들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하는 거죠 차례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주차보조 시스템에 따른 동작이 모두 종료되어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 맞죠 저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를 밟을 준비 딱 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맞고 자동주차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차시 안전한 장소에서 주차가 완료될 때까지 운전자는 돌발 상황에 대비합니다 맞죠 자동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주차 완료 상태로 간주하여도 무방함으로 자리를 그냥 떠나도 된다 안되죠 저렇게 차가 기둥 갖다 들이받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안되니까 자동차 시스템 작동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돌발 상황에 대비를 해야겠죠 자동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진행 예상구역 앞이나 뒤등 차량 가까이에서 대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대기를 한다 해서 자동주차 시스템이 나를 인지하고 서줄거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이거에요 만약 그 기둥 사이에 내가 서 있었으면 껴서 크게 다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진행이 예상되는 그 앞뒤에 혹은 차량 가까이에서 대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죠 따라서 주차 시스템을 작동하는 경우 주차완료상태라고 보고 자리를 떠나면 안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1번 주행보조장치가 장착된 자동차의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을 주행보조장치 주행보조장치가 뭐냐면 차가 차선 이쪽이나 이쪽으로 이탈하지 못하도록 딱 잡아주는 차선이탈방지장치 또 앞차가 이제 정지해 있으면 급격하게 정지해 주는 앞차 추돌 방지 시스템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에요 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주행보조장치를 사용하는 경우 주행보조장치 작동 유지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며 주행한다 그래야 되죠 너무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운전개입경고 시 주행보조장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개입해야 된다 운전개입경고가 뭐냐면 자동차가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 직접 운전을 해라 라고 경고창이 뜬다는 얘기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핸들 잡고 브레이크 밟아주고 엑셀 밟아주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해제될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그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즉시 개입해서 운전을 해야겠죠 바르지 않은 것 찾는 거니까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주행보조장치 일부 또는 전체를 해제하는 경우 작동 여부를 확인을 해야겠고 주행보조장치가 작동되고 있더라도 즉시 개입할 수 있도록 대기하면서 운전한다 너무 믿고 막 잔다거나 음식물을 계속 먹는다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러려고 만든 거지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52번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기능들이 쭉 나오는데 살펴볼게요 첫 번째 LFA 레인 팔로잉 어시스트는 차로 유지 보조 기능으로 자동차가 차로 중앙을 유지하며 주행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기능이다 이거 맞아요 LFA가 레인이 이렇게 있으면 레인 이 사이로 차가 주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넘어가거나 이쪽 넘어가지 않게 해주는 이 기능이 LFA예요 맞고요 ASCC Adaptive Smart Cruise Control인데 차감거림이 속도 유지 앞차가 이렇게 가면 내 차가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앞차 빨리 가면 나도 빨리 가고 앞차가 정지하면 나도 정지하고 이렇게 되는 거 이게 ASCC 맞고요 스스로 가감속을 해주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아주 기본 기능이죠 맞고요 3번 ABSD Active Blind Spot Detection 사각 감지 기능이라고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센서로 인식하는 기능이에요 사각지에 충돌 위험을 감지해서 안전한 차로 변경을 돕는 기능 뭐 예를 들어서 차가 이렇게 후진을 하고 있는데 이쪽에서 차가 온다 그러면 차가 자동으로 딱 여기서 멈춰주는 거 이런게 ABSD예요 맞죠 AF Autonomous Emergency Braking 자동 긴급제동 기능으로 브레이크 제동 시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하여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기능이다 자동 긴급제동이라는 뜻은 맞는데 이게 틀렸네요 브레이크 제동 시 타이어가 잠기는 것을 방지해서 제동거리를 줄여주는 것 잠긴 게 뭐냐면 브레이크 딱 잡으면 차가 타이어가 끼익 미끄러지면서 스키드 마크 까만색 바닥에 이렇게 마크 생기죠 그런 거를 방지해 준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마찰력이 쫙 올랐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마찰력이 이렇게 떨어져요 최대 마찰력을 유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더 길어져요 그걸 방지하고 최대 마찰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이 장치 이게 ABS라고 부르는 Anti-lock Break System이에요 여기 써있죠 Anti-lock Break System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설명은 AEB는 자동 긴급제동이고 어떤 주행 시에 노루 같은 거 튀어나왔을 때 브레이크를 확 밟아주는 거에요 이게 이제 AEB이고 ABS랑은 또 다르죠 여러분 ABS 개념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영상 하나 준비했으니까 보시죠 일반 차량이고 이제 ABS 있는 차량은 이렇게 제동거리가 차이가 나요 제가 아까 그렸던 마찰력 그래프죠 마찰력이 쭉 올라가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마찰력이 떨어지거든요 이걸 이제 여기로 유지시켜주는 거 이게 ABS죠 어떻게 유지하냐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해요 브레이크를 이렇게 잡았다 풀었다 잡았다 풀었다 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미끄러지거나 그러면 자체를 똑바로 갈 수 있게끔 미끄러지는 부분을 브레이크를 풀어주고 앉는 부분을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기능 이게 이제 ABS Anti-lock Break System 브레이크가 잠기지 않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뜻이에요 4번 AEB하고 ABS는 다른 겁니다 답은 잘못된 거니까 4번이 되겠네요 53번 도로교통법령상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율주행 시스템이요 1번 도로교통법상 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만을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요 포함되죠 요즘에 반자율주행 많이 하고 있잖아요 포함됩니다 틀렸어요 1번이 답이겠네요 운전에 보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어요 도로에서 차 맞도는 노면전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 조정 또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라고 법이 되어 있거든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나머지 쭉 살펴보죠 운전자가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하여 운전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핸들을 안 잡아도 되기 때문에 휴대전화 사용금지 규정을 여기는 적용을 안해요 도로교통법 제49조에 보면 모든 운전자가 준수해야 될 것 중에 휴대전화 사용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예외가 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사용해서 운전하는 경우에는 요거 49조 제1항 10호 요거에요 49조 제1항 10호거든요 휴대전화 쓰지 말라는 건데 그거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든요 따라서 따라서 정확하지 아니한다고 했으니까 2번은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3번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율주행 승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범칙금액은 4만원이다 자율주행 시스템의 직접운전 요구가 뭐냐면 계속 가다가 빨간색으로 핸들 잡으라고 나와요 그거를 지체 없이 응해야 되거든요 응하지 않으면 자율주행이 풀려버립니다 만약에 그거 제대로 안 해가지고 범칙금액을 물게 되는데 얼마냐 승용자동차 4만원 1인차 3만원 승합차는 5만원 이런 식으로 내게 돼 있어요 이거는 답이 맞는 거예요 승용차 4만원입니다 4번 자율주행 시스템이란 운전자 또는 승객의 조작 없이 주변 상황과 도로 정보 등을 스스로 인지하고 판단하여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장비 소프트웨어 및 이와 관련한 모든 장치를 말한다 이게 자율주행 자동차 어떻게 보면 정이죠 도로교통법 제50조의 이항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맞는 답이죠 틀린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도로교통법에서 운전에는 도로에서 차마는 그 본래 사용금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 사용 가능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4번 다음 중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수소자동차의 원리인데요 공기를 흡입을 해 가지고 산소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수소를 충전시켜서 고압 수소탱크에 수소를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산소하고 수소를 합쳐서 연료전지에서 전기를 만들어내요 전기를 만들어내서 그 전기를 모터로 보내서 주행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부산물이 물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을 뒤로 배출을 하면 끝이라서 무공해죠 무공해 공예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수소차의 특징이죠 주요구성품 아닌거 찾아볼게요 연료전지 있었죠 여기 여기 연료전지였고 구동모터는 마지막에 엔진 엔진은 내연기관에 있는 거죠 이거는 수소전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배터리 여기 있었죠 구동용 배터리에 들어있어요 따라서 연료전지 구동모터 배터리가 맞고 엔진은 아닙니다 다음은 3번이 되겠네요 55번 다음중 자동차의 연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연비요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연비가 뭐예요 연료 가지고 얼마나 갈 수 있는가 이거죠 자동차가 1리터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이거 연비라고 하죠 다음은 1번이 되겠고요 다른거 볼까요 내연기관에서 피스톤이 움직이는 부피 피스톤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죠 그러면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시키죠 그래서 요 실린더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폭발해서 나가는 요 공간 요거를 배기량이라고 하죠 3번 내연기관에 크랭크축에서 발생하는 회전력이다 요기 요거거든요 요거 요것들이 이제 엔진실에 다 들어 있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요 밑에 이제 달려서 위아래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바꿔주는 요거 요걸 크랭크축이라고 하죠 빵빵 터지는 힘을 바퀴로 전달하게 되는데 요 회전력 위아래 운동을 회전으로 바꿨을 때 요 회전력을 뭐라고 하는가 하는거죠 그걸 바로 토크라고 해요 토크 토크가 강력하다 그러면 엔진힘이 센거죠 75kg의 무게를 1초 동안에 1m 이동하는 양 75km의 무게를 1초에 1m 들어 올리는 걸 누가 할 수 있냐 말 한마리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 한마리의 힘이다 해서 홀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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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만자 쓰죠 말의 힘 마력 4번은 마력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연비에 대한 설명 물어봤으니까 자동차가 1L의 연료로 주행할 수 있는 거리 되겠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6번 다음주 운전자에게 엔진 과열 상태를 알려주는 경고등이 뭐냐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지금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 불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불이 딱 정확하게 시동 걸기 전이니까 그런데 이걸 딱 넘어가면 확 넘어가죠 게이지가 불이 딱 들어와요 땡땡땡땡 막 소리나요 이게 뭐냐면 냉각수 수온 경고등이에요 냉각수가 이렇게 있고 거기다 온도계를 딱 담가 놓은 거죠 그런데 온도계가 이렇게 게이지가 상승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게 뭐겠어요 그럼 수온경고등을 얘기하는 거죠 냉각수 수온경고등이에요 엔진이 뜨거워지면 원래 수냉식과 공냉식 엔진 냉각수가 돌면서 엔진을 시켜주고 또 바람이 찬 바람을 집어넣어서 엔진을 또 시켜주고 이렇게 물로 시키고 공기로 시키고 이렇게 둘 다 시키거든요 차에서는 근데 이제 엔진이 자꾸 과열되면 냉각수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니까 수온 체크를 해라 그래서 수온경고등이 뜨게 됩니다 57번 전기자동차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두 가지는 했어요 두 가지 찾는 겁니다 주차시 주상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전기자동차는요 겨울 같은 때 특히나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효율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시동이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붕이 있는 지하주차장이나 주차타워 같은 데다 주차를 시키는 게 좋습니다 실내에다 주차를 하는 게 유리한 게 전기자동차예요 좀 틀렸죠 옳지 않은 거 골라 하시니까 1번 하고 장거리 운전 시에는 사전에 배터리 확인하고 충전을 해야 되죠 기본입니다 충전 직후에는 급가속 급정지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죠 왜냐면 이때 충전은 일반 주유랑 다르게 배터리가 충전이 딱 돼 있으면 배터리가 따뜻해요 온도가 올라 있는 상태죠 근데 급가속을 확 하게 되면 온도가 확 오르죠 그래서 배터리 폭발 위험이 또 있기 때문에 급가속이나 급정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맞구요 열선 시트, 열선 핸들보다 공기 히터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아니죠 전기자동차는요 우리가 보통 자동차에서 히터를 쓰는 원리가 뭐냐면 엔진에 열이 나잖아요 그 엔진 열을 그냥 바람을 불어 가지고 차 내로 불어들이는 거예요 그냥 따로 연료가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 휘발유 자동차는 히터를 아무리 써도 연료가 추가적으로 소모되지는 않는데 전기자동차는 엔진이 열을 받지 않아요 왜냐면 그 흡입 압축 폭발 배기에서 막 기름이 터지고 막 불이 나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구동력만 발생시키기 때문에 히터를 만약에 쓰려면 히터 열선을 또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열선 시트나 열선 핸들을 쓰는게 오히려 전기를 덜 소모하게 돼요 히터는 전기자동차에서 전기를 더 많이 먹는 원인이 된다 하는 거죠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틀린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전기자동차 관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창유리 가시광선 투과율에 규제를 받는 것은 했어요 이거 썬팅 얘기하는 거죠 썬팅 너무 진하게 하면 그것도 불법이에요 썬팅 그러면 얼만큼 해야 제대로 되는 거냐 규정이 정해져 있어요 도로교통법 49조에 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과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야 돼요 대통령용으로 어떻게 정했냐 하면 시행령 28조에 투과율을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그리고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을 투과율이 이 기준보다 낮으면 안 돼요 반드시 70% 이상 투과를 해야 되고 40% 이상 투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미만이 되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유리는 70% 이상 투과를 해야 돼요 그냥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고 측면 운전석과 조수석은 40% 이상 투과를 해야 되고 뒷자리는 규제가 없어요 뒷자리는 아예 세카마켓에서 아무것도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근데 앞유리하고 측면 일렬 앞좌석들 양옆에 거기는 규제가 있습니다 앞면은 70% 측면 일렬은 40% 이에요 그거 이상 투과를 해야 됩니다 다니다 보면 완전 통째로 세카맣고 막 그런 것들 있죠 그거 불법이고요 단속의 대상이기도 하고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서 잘 못 봐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인정받으면 과실비율을 더 가져가기도 해요 그래서 법은 잘 지키는게 안전운전에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규제를 받는 것은 앞면과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가 되겠죠 답이 2번입니다 59번 승용자동차는 몇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인가 승용차 몇인 이하일까요 이게 10인 12인 15인 18인인데 승용차는 10인이에요 여기 자동차의 종류 보면은 자동차관리법이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보면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정해져 있고 승합자동차는 11인 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예요 그 말고도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가 있어요 이렇게 다섯 가지를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구분을 하고 있어요 승용 승합 화물 특수 이륜 이렇게 다섯 가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승용차이기 때문에 10인이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번 비사업용 신규 승용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했습니다 최초검사예요 이거 처음에 출고되고 나서 처음에 검사를 받는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치액 별표 15에 의해 보면 자동차 유효기간 나와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인데 신규에요 지금 신규 보면 원래 이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2년마다 받는 건데 신조차 새로 만든 차로서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검사 유효기간은 4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2년인데 새차니까 최초로 받는 거를 4년으로 해줘요 한번 봐주는 거죠 4년이 지나면 이제 최초검사를 받으러 종합검사를 받으러 와야 됩니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61번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동차의 종류 제가 아까 5가지 있다고 그랬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 승용승합 화물특수 이륜 2가지 승용승합 화물특수 이륜 2번 화물자동차 4번 특수자동차 2번 4번 62번 비사업용 대여사업용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용 번호판 전용 번호판 색상으로 맞는것은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지금 얘기하는거죠 색상이 뭡니까 파란 바탕에 검정문자죠 요게 전기차의 모습이죠 여기 보면 전기 모습도 있고 일렉트릭 비클이라고 부르는 EV 표시가 딱 돼있어요 요 약자죠 EV요 전기차 이런 뜻이죠 맞는거는 2번 파란색 바탕에 검정색 문자 되겠구요 비사업용들은 비사업용이구요 하얀색 바탕에 검은 글씨 외교용 자동차는 남색 바탕에 하얀 글씨 자동차 운수사업용 영업용 차량 노란남바에 검은 글씨 이륜자동차는 흰색 바탕에 청색 문자인데 테두리가 이렇게 있어요 청색 테두리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얘기하는거죠 전기자동차는 파란 바탕에 검은 문자 이렇게 돼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구분할 수 있을거에요 63번 자동차관리법령상 구조변경 차량에 대한 안전도를 점검하기 위한 검사는 했습니다 구조변경 차량이 우리가 뭐에요 튜닝 튜닝차 얘기하는거에요 튜닝차 검사하는 검사 뭐에요 튜닝 검사죠 4번이 답입니다 너무 쉬운 문제죠 문제에 답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문제 틀리면 맞출게 없죠 신규검사 전기검사 외관검사 튜닝검사가 보기에 있는데 외관검사라는 말은 없구요 신규검사 전기검사 있는데 신규검사는 차 새로 샀을 때 신규 등록 하는거구요 전기검사는 신규 등록 후에 일정기간마다 전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전기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차 사셔서 운행하시면 새차를 사셨다 그러면 전기검사는 2년마다 받거든요 새차를 사면 최초검사는 신규검사로 갈음을 해요 그래서 0년도 2년도 4년도 6년도에 받는데 최초검사 받았으니까 이걸 면제시켜줍니다 그래서 신차를 사면 4년차에 이걸 받게 돼요 그리고 중고차를 사시면 2년마다 받는다 생각을 하고 계십쇼 전기검사입니다 뭐가 집에 날라오거든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이렇게 날라오면 검사받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신차는 4년에 받고 그 뒤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고 이렇게 됩니다 지금 문제는 구조변경차량 튜닝차의 안전도 검사하는 검사 뭐냐 했으니까 4번 튜닝검사가 답이 되겠네요 114번 소형승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형승합차 이 표를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이거 외워야 되니까 소형승합차는 검사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2번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까도 비사운용 승용자동차 신차의 경우에는 4년 한다 그 조항이죠 원래는 2년인데 4년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소형승합차가 1년이라는 거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좀 문제 푸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2번 1년이었습니다 차량이 6년이 지난 피견인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으로 맞는 것은 차량이 6년 지났대요 그럼 신차는 아니네요 그러면 검사유효기간이 얼마겠습니까 피견인자동차니까 여기 피견인자동차 여기 2년이죠 신차가 아니니까 6년이 지났으니까요 답이 3번 2년이 되는 거죠 신차구입시 임시운행허가의 유효기간의 기준 얼마입니까 했습니다 임시운행허가요 이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하는 건데 자동차관리법 시행영상 임시운행허가 해서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을 10일 이내로 하고 있어요 이게 10, 15, 20, 30일 있는데 신차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은 10일 이내에 되겠습니다 다음 1번입니다 67번 다음 중 자동차 변경등록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게 변경등록도 있고 이전등록도 있고 다양한 등록들이 있죠 보면 본거지가 변경됐을 때 자동차 등록번호가 변경됐을 때 법인의 상호가 변경됐을 때 이런 것들은 변경등록을 하는데 소유권이 변동된 때에는 소유권 이전등록을 해야죠 변경등록이 아니고 이전등록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유가 아닌 거예요 답이 이거 3번입니다 소유권 변동은 이전등록이에요 68번 자동차의 화재예방요령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은 것은 했어요 불 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자동차의 배선상태 연료계통 점화장시 등은 6개월마다 정기점검한다 이게 틀렸네요 수시로 해야 돼요 수시로 그래야 불이 안나죠 6개월마다 점검하면 7개월째 불 나면 어떡해요 그죠 수시로 해야죠 주행중에 흡연할 때는 담뱃재는 차창 밖으로 버리는게 아니라 차창 밖에 불 나면 어떡해요 그럼 안되죠 담뱃재는 반드시 꺼서 보관을 해야죠 틀렸고 차내에 라이터나 성량을 보관할때에는 반드시 서랍에 보관해야 된다 아니죠 차내에 라이터나 성량을 보관하면 안돼요 왜냐면 라이터 같은거 여름에 뜨겁게 야외 주차해 놓으면 라이터 터질수도 있죠 굉장히 위험하죠 불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화재 발생에 대비해서 차내에는 황상소화기를 비치하고 사용법을 익혀준다 이게 맞는 얘기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옳은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답이 되겠네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운행기록을 얼마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얼마안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운행기록장치라는 걸 먼저 알아야 되겠죠 화물차는 여러분 운전 안해보셨죠 화물자동차 노란 남바 달고 다니는 큰 짐차들 있잖아요 화물차들 얘들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해서 운행기록장치에 대한 기록을 제출을 하게 돼 있고 그걸 또 보관하게 돼 있어요 운행기록장치가 뭐냐면 이렇게 한글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들으시고 타코메타 그러면 잘 알아두세요 타코메타라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어디서 몇 킬로로 운행했다 이걸 다 기록하고 있는 기록장치가 있는데 화물차에 이게 달려 있어요 이게 타코메타라고 부르는 운행기록장치인데 그걸 얼마동안 보관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요거는 교통안전법상에 보면은 보관기간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라고 그랬고 대통령령을 찾아보면요 정하는 기간은 6개월로 한다 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타코메타 운행기록장치 운행기록은 6개월간 보존합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0번 자동차를 이전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매수한 날부터 며칠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가 이전등록 차 사신거죠 중고차 사거나 이러면 이전등록하는데 그때 며칠이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가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에요 20일 같은 경우는 증여고 누가 나한테 준 거예요 그냥 그건 20일이고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모님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는 이런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소유권이전 다 15일 이내에 하는 겁니다 소유권이전은 15일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게 답을 찍으실 수가 있겠어요 21번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은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인가 했습니다 정기검사 기간이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로 며칠 내로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유효기간 만료일이 여기면 앞뒤로 얼마동안 이거 검사를 받아줘야 되냐 하는 거예요 31일이요 일로도 31일 일로도 31일 이때 만료일로부터 전후 31일 이내에 받으셔야 됩니다 너무 일찍도 받을 수 없고 그 지나면 과태료 나오죠 이때 딱 전후 31일 그동안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답이 1번 31일이 됩니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보유자의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 사시면 무조건 보험에 의무가입 하게 돼 있죠 책임보험이라고 우리 부르는데 그거 만약에 안 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가 하는 거예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보면 보험 등 가입에 의무가 있어요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과태료를 부과받아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돼 있어요 보험 안 들어도 과태료를 냅니다 보험은 반드시 들어야 되죠 아니 내가 보험 안 들겠다 했는데 왜 무슨 상관이냐 이게 아니고 왜냐하면 사고가 나는 것은 자신이 예측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날지도 모르는 거고 본인도 책임을 면해야 되고 또 나 다쳤을 때도 혹은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처리를 받거나 상대방의 피해도 보상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책임보험은 반드시 들게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해서 반드시 들게끔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안 들게 되면 과태료가 얼마 나오냐 하는 문제죠 1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동차 소유권이 상속 등으로 변경될 경우 하는 등록의 종류 이거 뭐라 그랬어요 상속이나 증여나 매매나 이런 걸로 해서 소유권이 이 사람에서 딴 사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되는 거죠 네 답이 이전 등록이죠 2번 되겠습니다 74번 자동차 관리 법령상 자동차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자동차 검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자동차 검사는요 다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신규, 전기, 튜닝, 임시, 수리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검사 종류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수리 특별? 특별이라는 거 없죠 튜닝, 임시 수리는 5번이고 튜닝은 3번이고 임시는 4번이고 그죠 특별 검사라는 거 없습니다 종류 아닌 것은 2번이 되겠어요 수리 검사라는 건 뭐냐면 이 자동차가 전손 즉 차로서 역할을 못하는 차였는데 수리를 해가지고 탈 수 있는 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걸 검사하는 검사가 수리 검사되겠고 특별 검사 없고요 튜닝 검사는 튜닝 알죠 자동차 튜닝 뒤에 마우라 같은 거 갈고 막 그러는 거 그게 이제 튜닝이죠 튜닝 맞고요 임시 검사 소유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비정기적으로 신청하는 검사 임시 검사 있습니다 그 외에 신규 검사와 정기 검사가 있는데 신규는 차 처음 샀을 때 하는 거고 정기 검사는 신규 등록한 후에 일정 기간마다 2년마다 한 번씩 받죠 그래서 신규 검사는 받으면 처음에는 4년마다 받고 그 다음부터 2년마다 받고 이렇게 되어 있죠 승용차 얘기입니다 종류가 아닌 것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15번 다음 중 자동차를 매매한 경우 이전 등록을 담당하는 기간이 어디에요? 차 사시거나 중고차 매매하거나 그러면 어디 가서 차 등록합니까? 구청 가서 등록합니다 그래서 요거요 시군구청 요게 이전 등록의 담당 기간이 되겠죠 다음 2번입니다 76번 자동차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두 가지 찾아보래요 등록에 보면 신규 변경 이전 말소 압류 저당 경정 예고 이렇게 있어요 종류 아닌 거 찾아보래요 권리 등록이란 말 없고요 설정 등록 없고요 말소는 있어요 말소 등록 있고 경정 등록도 있고 그래서 아닌 거 찾는 거니까요 2번과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77번 자동차 앞면 창유리에 가시광선 투과율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70이랑 40인데 어디가 앞이에요 이게 앞이죠 40은 앞열 운전석 앞쪽하고 보조석 조수석이라고 부르죠 고고 유리 요건 40이고 앞면 유리는 70이고 지금 앞면 창유리 얘기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78번 다음 중 운전 행동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연결한 것은 했어요 어떻게 운전을 하는가 하는 건데 운전 행동 과정은 인지 판단 조작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 중에 하나로도 잘못되면 사고로 바로 이어지게 되죠 원래 이제 교통공학에서는 PIEV 라고 불러요 이거는 공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건 이제 좀 쉽게 표현을 하면 인지한다 지각한다 그 다음에 판단한다 식별 행동 판단 그 다음에 조작한다 반응 이렇게 표현하죠 perception, identification, emotion, voli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려운 얘기니까 패스하고요 인지 판단 조작으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79번 운전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뭘 지켜야 되냐 보죠 자신의 차 앞으로 차로 변경을 하지 못하도록 앞차와의 거리를 좁힌다? 내 뒤차가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내 차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차 바짝 이렇게 대주는 거 요거 아주 비매너입니다 그러면 이 앞지르기 한 차가 계속 들어갈 것을 못 찾고 헤매게 되거든요 위험한 행동이죠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2번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으므로 빠른 속도로 통과한다 이런 빠른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거라 그랬죠 그래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는 횡단하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빠른 속도로 통과해서는 안됩니다 서행을 해줘야 되겠고요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시 졸음이 오는 경우 갓길에 정차하여 감시 휴식을 취한 후 운전한다 어떻게 보면 맞는 거 같은데 아니에요 갓길은 정차를 졸리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휴식을 해요? 휴게소에서 하는 겁니다 휴게소에서 틀렸죠 그럼 갓길은 언제 할 수 있느냐 고장 났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부득이한 경우죠 4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보이지 않더라도 제한속도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한다 그죠 어린이는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제한속도 지켜야 됩니다 이게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네요 10번 다음 중 운전자 등이 차량 승하차 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차 타고 내리고 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타고 내릴 때는 뒤에서 오는 차 있는지 확인을 해야죠 그죠 문 열기 전에 봐야죠 그냥 냅다 문 열면 문짝 날아갑니다 문짝만 날아가면 다행인데 나도 날아갈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죠 맞는 거네요 1번이고요 문 열때 완전히 열고 나서 곧바로 내립니다 아니죠 차 오는지 꼭 이렇게 두드려보고 심지어 오른손으로 문 열기 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면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고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이렇게 오른손으로 문 여는 것도 법제화하자 뭐 이런 식으로 요즘 하고 있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할 때 운전자는 전방을 주셔야 된다 아니죠 뒷좌석 승차자가 하차를 할 때는 백미러를 통해서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이런 것도 보고 위험을 경고해줘죠 뒤에 뒤에 오토바이 온다 아직 열지 마 이렇게 얘기해준다는 얘기죠 운전석을 일시적으로 떠날 때는 시동을 끄지 않아도 된다 안되죠 위험합니다 시동 걸어놓고 가시는 분들인데 왜 주차 딱지 뛸까봐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차피 차에서 이탈하는 상태면 무조건 주차 위반이에요 시동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운전석 떠나실 때는 시동 반드시 끄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동이 걸린 상태로 만약에 뭐 뒤 걸린 상태로 사이드는 잡았는데 사이드가 풀려버리면 차가 직진해 버리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운전석을 떠나실 때 반드시 시동을 꺼야 되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으로 맞는 것은 타고 내릴 때 뒤에 오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2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올바른 운전방법으로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운전방법에 대한 얘기네요 학교 앞에 보행로 운전할 때 어린이에게 차량이 지나가면 알릴 수 있도록 경음기를 울리면서 지나간다 학교 앞에 애들 공부하는데 경음기 울리고 그러면 매너가 아니죠 그리고 반드시 애들이 지나간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해야 되죠 철길 건널목은 차단계가 내려가려고 하는 경우에 신속히 통과한다 그러다가 큰일 나죠 차단계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면 딱 그 앞에 정지선에 정지를 하셔야 되고 이미 차단계가 내려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진입하면 안됩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 비신호 교차로 얘기하는거죠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그죠 이게 맞죠 그 다음에 야간운전 시에는 차가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반대편 차량의 운전자가 주의할 수 있도록 전조등을 상향으로 조정한다 이거 하이빔 킨단 얘기죠 이거 키면 안되죠 이거 매너가 아니죠 반대쪽에서도 아마 킬거에요 보시면 안됩니다 전조등을 하향으로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시곱길 같은데 가다보면 가로등도 없고 그래서 상향등으로 키우고 달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반드시 상대방이 온다 그러면 반드시 꺼주는 그런 매너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눈부심에 의해서 상대방이 날차 충돌할 수도 있거든요 주의를 하셔야 겠죠 의호 문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82번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요 이렇게 가는거 앞차를 앞지르는 행위 이걸 말하는 거죠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아니죠 터널 안에서는 24시간 금지입니다 터널 안 다그 보면 차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실선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요 앞지르기 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운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할 수 있다 물론 전조등과 경운기를 울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앞지르기 하려고 한다 이걸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틀렸어요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앞지르기는 반드시 그 차량의 좌측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우측으로 하는 앞지르기 없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이에요 이거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3번 다리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그렇죠 교차로 다리위 교량위 터널 안 비탈길의 고개마루 이렇게 언덕길 이렇게 넘어갈 때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 이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만약에 볼 때는 없었는데 1차로 변경한 거예요 넘자마자 딱 차 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 위험하니까 그게 금지가 되고 또 커브길이나 내리막길 이런 데서는 다 실선 처리돼서 앞지르기 금지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앞차의 우측에 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좌측을 어차피 할 거니까 이 우측에 차 있는 건 상관이 없죠 나란히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다리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마음가짐 볼게요 반려동물을 태우는 경우 안전을 위해 동물을 안고 운전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거 여러분 그림처럼 이렇게 하고 가시다가 많이 부딪히잖아요 이렇게 사람 앞으로 이렇게 쏠리고 걔도 앞으로 쏠리면서 걔가 이 사이에서 앞뒤로 충격을 받게 돼요 거의 살아남기 어렵죠 이런 상황이면 반려동물 마찬가지고 또 아이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운전할 때는요 뭘 안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맞는 답들 볼까요 차량용 소화기를 차량 내부에 비치해서 화재 발생에 대비를 한다 이거 일정규모 이상의 승합차들은 법으로 하고 있죠 그렇게 해야 되고요 차량 내부에 휴대용 라이터 등 인화성 물건을 투자한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여름 같은 때 뜨거운 열 받으면 터지거든요 초보 운전자에게 배려 운전을 한다 이거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곧 초보 운전자 되실텐데 여러 선배님들이 배려 운전 해주면 그만큼 운전 적응하기 쉽겠죠 여러분이 선배님이 되셨을 때도 초보 운전자 보면 배려 운전 해주셔야 됩니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동물 안고 운전한다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84번 다음 주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을 해냈습니다 올바른 운전 행위 졸음 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갓길에 세워두고 휴식을 한다 갓길에 차 세워두면 엄청 위험한 거죠 갓길이라는 것은 신호가 따로 있으면 그때 통행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득이한 경우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 그때만 이용하는 거지 졸려서 거기다 차 대놓고 쉬고 이러는 안 됩니다 차 대놓고 쉬는 거는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갓길 안 됩니다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행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앞지르기 차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지르기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한다 번호판 같은 거 가리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죠 카메라 안 찍히게 하는 별 수단이 다 있죠 스프레이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안 됩니다 교통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에 비상점멸 등으로 주변에 알려준다 그죠 나만 아니면 돼 아니죠 다른 운전자들도 다 위험하지 않게끔 비상점멸 등을 켜준 거예요 이거 대표적으로 언제 이렇게 하죠 보석도로 정체 구간 만날 때 있죠 저 앞에 차들이 쫙 막혀 있는 거 보이는 경우 그때 비상점멸 등을 켜면서 내가 이제 정지할 거다 너도 천천히 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자 그럼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신의 운전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과신하는 마음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베테랑군들도 사고가 발생을 해요 내가 운전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러다가 그냥 사고 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네요 맞는 것들 한번 볼까요 정석주행 등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려는 마음 좋죠 교통법규는 서로 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잘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보행자 보호해야 겠다 하는 마음들은 올바른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마음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다음 1번이죠 다음 중 교통법규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운전자 책임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운전자가 어떤 책임을 지느냐 하는 거죠 교통사고 났을 때 형사 책임, 민사 책임, 행정 책임 이 세 가지 책임을 지게 돼 있죠 형사는 말 그대로 벌금 같은 거 나오는 거죠 또 평을 살아야 되는 문제 있죠 징역 같은 거 가는 거 사람이 죽거나 12대 중과실 사고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죠 그런 것들이 형사 책임이고 벌점도 따라 붙죠 여기 행정 책임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민사, 차 부서진 거 이런 거 고쳐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손해배상에 따른 민사 책임도 따르게 됩니다 교통사고는 형사, 행정, 민사 책임이 따르게 됩니다 형사, 행정, 민사 책임 공고의 책임은 없어요 이런 말도 없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87번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어요 편도 2차로라는 건 1, 2차로 차로가 두 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번 전방 화물 차량으로 시야가 막힌 경우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재빨리 차로를 변경하다 재빨리라는 말 있죠 이런 건 틀린 얘기예요 차로 변경 재빨리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고단기어를 사용하여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 차가 힘이 많이 필요하겠죠 저단기어가 힘이 세요 고단기어가 힘이 세요 1단, 2단, 3단, 4단 중에 1, 2, 3, 4단이 있으면 왜 이렇게 해요? 무거운 차량을 큰 힘으로 옮기되 기름은 많이 들고 그 다음 큰 힘, 그 다음 큰 힘, 그 다음 큰 힘 대신 기름 소모량은 점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오르막길을 오르려면 힘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단기어 쪽으로 가야겠죠? 근데 지금 고단기어를 쓴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3번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 2차로로 주행을 한다 속도가 빠르면 1차로, 느리면 2차로로 가야겠죠? 요거는 맞는 얘기네요 요거는 고속도로에서도 맞는 얘기예요 속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더욱 가속하며 주행한다 더욱 가속 이런 말은 또 틀린 얘기죠 제한속도 준수하셔야 되고 제한속도 넘는다면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속도가 낮은 차 2차로로 가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88번 승용자동차의 영유아와 동승하는 경우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아이들 태우는 경우 얘기합니다 아이들을 어디다 태워요? 운전석 옆좌석에 태워요? 뒷좌석에 태워요? 뒷좌석에 태우죠 옆좌석은 더 위험하니까 2번아임 3번인데 성인이 안고 자석안전띠를 착용해요? 안으면 안된다고 했죠? 개건 애건 다 안됩니다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보호용 안전띠를 착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건 옆좌석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유아 보호용 장구가 뭐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카시트예요 카시트 여기 그림에 나오죠? 여기 카시트 이거를 뒷좌석 운전석의 뒷좌석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뒷좌석이 제일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89번 운전자 준수사항으로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래요 어린이 교통사고 위험 우려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한다 그래야겠죠 물이 고인 곳을 지날 때에는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서행하면서 진행한다 그래야죠 자동차 유리 밝기 규제하지 않으므로 짙은 틴팅을 한다 안 되죠 여기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거 전방 앞유리 가시광선 70% 이상 투과해야 되고요 앞좌석 운전석하고 보조석 틴팅 40% 이상 가시광선 투과를 해야 됩니다 뒷좌석은 없어요 정면 70 운전석 보조석 창문 40 법에 있는 겁니다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거예요 짙은 선팅하면 안 되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서행한다 서행한다가 아니고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죠 틀렸어요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90번 다음은 고속도로에서의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 행위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속도로요 필요한 경우 갓길에 정차해서 안정을 취한 후 출발한다 갓길 정차하면 안 됩니다 어디서 휴식을 하는 거예요 휴게소에서 휴식하는 거예요 틀렸고 출발 전 목적지까지 경로의 위험요소를 확인을 한다 그죠 확인을 해서 위험한 곳이 있다 그러면 피해 가야 되고 바람직한 운전 행위로 추천할만 하죠 2번이 맞고요 긴급 자동차에게 진로를 양보한다 이건 법이에요 법 이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바람직한 운전 행위 맞겠고요 평소 즐겨보는 동영상을 보면서 운전을 한다 요즘 유튜브 보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불법입니다 사고의 위험도 있지만 법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람직한 운전 행위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91번 다음 중 안전운전에 필요한 운전자의 준비사항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아는 거예요 주의력이 산만해지지 않도록 몸 상태를 조절한다 중요한 일이죠 운전 자체가 신체의 운동력에 좌우가 많이 되죠 주의력 산만해지지 않도록 몸 상태 조절을 해야 되고요 운전기기 조작에 편안하고 운전에 적합한 복장을 착용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너무 깎이는 옷이나 거동이 불편한 옷을 입으면 안 되죠 적색 손전등 등 비상 신호도구를 준비한다 야간운전 같은 때 필요하죠 연료 절약을 위해서 출발 10분 전에 시동을 켜서 엔진을 예열한다 10분 전에 시동을 켜면 더 많이 연료가 소모됐겠죠 공해전이니까 또 환경오염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돼요 공해전 같은 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일정 시간 이상 공해전하면 단속에 들어갑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니까 주의를 하시고요 당연히 안전운전에도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4번이 되겠습니다 92번 운전 중 집중력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한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운전 중 집중력 어떻게 하면 집중하는가 하는 거죠 운전 중 동승자와 계속 얘기를 나누는 것은 집중력을 떨어뜨리죠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은 제거하는 게 좋죠 운전 중 집중력은 안전운전과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TVDNB는 뒷좌석 동승자들만 볼 수 있는 곳에 장착하는 게 차라리 좋죠 그래서 적합한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집중할 수 있는 적합한 방법 시야를 가리는 차량 부착물 제거하고 TVDNB는 뒷좌석 동승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곳에 장착하는 게 좋다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3번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옳은 두 가지는 이건 도덕 문제예요 도덕 얼마나 도덕적인가 보죠 면허 취득하려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인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나만 먼저 가면 돼? 안 되죠 내가 운전 제일 잘해? 안 되죠 저 사람한테 양보해 줘야겠다 저 사람은 비록 운전 잘 못하지만 내가 참아야겠다 하는 거 양보와 인내 1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이거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도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번 4번이 되겠네요 94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요즘 이거 진짜 많죠? 하나 갖다 둘이 타는 거 이거 불법이죠? 이건 1인승은 층차장원 한 명이면 한 명만 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볼게요 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야 된다 당연하죠 당연히 켜야 되죠 2번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여기 틀렸죠?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동승자에게도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니까 마치 맞는 거 같은데 전동킥보드는 동승자가 있으면 안 돼요 둘이 타면 안 되는 거예요 혼자 타야 됩니다 혼자 왜냐하면 전동킥보드는 승차 정원이 한 명이에요 도로교통법에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전동 1인 평행차 발에 두 발로 이렇게 껴서 타는 거 그것도 안 되는 거고 한 명이에요 되는 건 두 명 타는 게 있는데 그게 전동기로 움직이는 자전거 있죠? 그거는 두 명까지 가능한데 전동킥보드는 안 돼요 따라서 동승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두 명이 동승해서 운전했다 이건 가능하다고 했고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개인형 이동자의 운전자는 승차정원으로 초과하여 운전해서는 아니된다 이건 법이죠 맞아요 따라서 동승자라 얘기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 종종 계실텐데 두 명이 타면 절대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위반이에요 한 명 넘으니까 그래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5번 다음 중 자동차 좌석안전띠 착용에 대한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맞는 것은 안전벨트요 13세 미만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는 경우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다 어린이가 좌석안전띠를 미착용하잖아요 그러면 운전자한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6만원이 부과가 돼요 틀렸죠 일반 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조수석 동승자만 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있다 아니죠 전좌석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됐죠 틀렸고 6세 미만에 영유아가 동승할 때 유아보호형 장부를 미착용하면 과태료가 6만원이다 과태료가 6만원 정답이죠 왜냐하면 이게 6세 미만이니까 13세 미만에 해당하거든요 6만원이에요 13세 이상이면 3만원이고 여기 나오죠 따라서 이건 맞는 얘기고요 3번이 맞고요 전좌석안전벨트 착용은 의무이다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가 안고 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카시트에 장착을 시켜서 운전자 뒷좌석에 장착을 시키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 3번이 과태료 6만원 되는 거 맞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6번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자세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방향지시등으로 진행방향을 명확히 알린다 아 이게 정말 중요하죠 특히 비보호 좌회전 같은 거 할 때 반대편에서 깜빡이 안키고 있다가 갑자기 깜빡이 켜면서 좌회전하고 그러면 반대편 직진 차량이 아주 깜짝 놀래고 위험하다고 느끼죠 사고 실제로도 많이 나고요 내가 좌회전 할 건지 우회전 할 건지 30미터 전반부터 꼭 미리 켜서 내가 진행방향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맞는 거니까 1번이 맞는 거네요 급조작 급제동 다 좋지 않고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추측하는 운전 좋지 않고 다른 운전자 법규위반은 반드시 보복한다 이거 반드시 보복운전됩니다 이거 보복운전 걸리면 형법상의 적용을 받아서 형법처벌을 받아요 껄끄러우니까 보복운전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셔야겠죠 교통사고 예방의 올바른 자세 1번이 되겠습니다 97번 다음주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역시 상식 문제입니다 지정속도를 유지하면서 교통 흐름에 따라 운전한다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안전운전 요령이죠 초보 운전인 경우 고속도로에서 갓길을 이용해서 교통 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갓길 통해 불법입니다 안 되는 거에요 사고가 발생했거나 긴급자동차들이나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거지 일반 사람들 초보라고 해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거 아닙니다 틀렸어요 2번이 되겠고요 도로에서 자동차를 세우던 채 다툼행이 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간단하게 현장 확인 사진 찍고 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차를 빼줘야 되는 거죠 연습운전면허 소지자는 법규에 따른 동승자와 동승하여 운전한다 이건 당연하죠 연습운전면허 있을 때 동승자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없으면 불법이죠 다음은 2번이 되겠네요 98번 양보 운전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을 냈습니다 계속하여 느린 속도로 운행 중일 때에는 도로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차로를 양보한다 좌측이 틀렸어요 이거 우측입니다 긴급자동차가 뒤따라올 때는 신속하게 양보하는 거죠 진행하는 게 아니고 교차로에서 우선순위 상관없이 다른 차량에게 양보해야 된다 틀렸죠 우선순위 상관없이 양보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따져서 양보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선진입, 배로우선, 직진우선 세 가지 알고 계셔야 되죠 교차로 통행 우선순위 방법이죠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의 주행 차량은 다른 도로의 주행 차량의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양보 표지 아시죠? 이거 이렇게 써있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부분이 빨간색이죠 이게 양보 표지판의 모습이죠 이거 반드시 지키셔야 됩니다 내가 양보하라는 뜻이에요 양보 표지판이 있다는 거는 그래서 맞는 걸 골르라고 했으니까요 양보 표지가 설치된 도로는 다른 도로한테 양보를 해야 된다 4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했어요 교통약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요 교통약자 정의가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이 중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인이나 임산부 불편하겠죠 어린이 같은 경우도 불편하죠 청소년은 해당이 없어요 청소년이 잘 다니죠 교통약자 정의를 보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 등급 평가 받으신 분이고요 장애인증 있으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은 고령자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말해요 전철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요 임산부, 이거 제가 임부와 산부로 구분된다고 했죠 임부는 아이를 가진 사람, 산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 그렇게 구분되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영아유아 영아 2세 미만, 유아는 2세에서 7세까지 유아고 어린이는 초등학생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는 계신데 정확한 기준이 다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립법상에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100번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립법에 따른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안전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있어요 일단 교통약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죠 누구예요 이거 어린이, 노인, 장애인, 어린이를 동반한 성인 애들 막 둘 셋 데리고 다니는 어머니들 있죠 그런 분들도 역시 교통약자에 해당을 합니다 그분들을 위한 보행안전시설물로 보기 어려운 것을 찾아보래요 속도저감시설, 스쿨존 같은 데 보면 과속방지턱 같은 거 많이 있죠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가 이분들을 위한 건가요? 그렇진 않죠 자동차랑 자전거랑 분리하려고 해 놓은 거잖아요 안전시설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번이 이번이 답이 되겠고요 대중교통정보 알림시설 등 교통안내시설 이분들이 차 언제 오는지 몰라서 버스 기다린다거나 또 차가 많이 정체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알려 가지고 그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들이죠 당연히 약자시설물로 볼 수 있고요 보행자 우선 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이거 보행자 우선신호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한 신호죠 당연히 이것도 해당하죠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01번 도로교통법상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는 했습니다 서행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경우 천천히 가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언제 천천히 가느냐 하는 거죠 교차로에 신호기가 적색등화 전멸일 때 적색등화 전멸일 때는 어떻게 가요? 그냥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 후 서행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틀렸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로 통과할 때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는 서행이 맞는데 교통이 빈번하다 그러면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이것도 틀렸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를 그냥 통과를 한다 요거는 서행으로 통과할 수가 있는 거죠 3번이 맞고요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교차로 부근에서 차로는 변경하면 안 돼요 여기 실선구역이라서 변경이 불가합니다 교차로 같은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가 교차로 부근이거든요 우회전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교통선이 있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보통 실선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로를 변경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다 실선이라서 요거는 그래서 서행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차로 변경이 안 돼요 따라서 서행해야 되는 경우는 3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냐는 교차로를 통과할 때 요거만 서행이고요 1,2번은 일시정지 후 서행 4번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02번 정체된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가장 옳은 방법은 했어요 여기서 좌회전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차가 이미 다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죠 설명 볼까요 가급적 앞차를 따라서 진입하는데 앞차가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럼 나도 따라서 가서 이렇게 딱 대기를 하고 있어요 안 되죠 이걸 꼬리물기라고 하죠 안 됩니다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에요 이거 어떤 상황이냐면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되거든요 교차로라고 하면 어디냐면 이 정지선들 있죠 정지선들의 사이 공간이죠 여기 여기가 교차로에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녹색 신호라고 해서 진입하면 무방합니까 앞에 차가 꽉 차 있는데 어차피 가서 뒤에 쓸 게 뻔한데 교차로 내부에 대기할 게 뻔하면 녹색 신호여도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적색 신호라도 공간 생기면 진입한다 신호위반이죠 녹색 화살표에 등화라도 진입하지 않다 맞죠 그래서 녹색이 낮더라도 앞에 공간 없으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녹색이라고 막 들이댔다가는 통행 방향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교차로로 들어갔기 때문에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으로 과태료 범칙금 대상이 됩니다 103번 고속도로 진입 방법으로 오른 것은 했어요 고속도로 쭉 와서 가속차로 쭉 타고 속도 쫙 낸 다음에 딱 들어가는 이 케이스거든요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시정지하여 고속도로에서 일시정지를 한다고요? 아주 위험하죠 진입 전 일시정지 한다고요? 고속차로 진입 와서 여기 서 있어요? 진짜 위험합니다 진입할 공간이 부족하더라도 뒷차를 생각해서 무리하게 진입한다 여기 차들이 이렇게 있다고 해서 뒷차 오네 그래서 휙 들어가는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가속차로를 이용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는 걸 진입한다 이 차와 이 차가 간격이 충분하니까 이 정도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게 맞는 얘기죠 고속도로 진입 방법 가속차로를 이용해서 일정 속도를 유지하면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 후 진입한다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04번 고속도로 본선 우측 차로에 서행하는 A 차량이 있다 누가 A 차량이냐면 얘가 A 차량이에요 여기 고속도로 우측 차로 여기를 천천히 달려오는 A 차량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B 차량 여기 B 차량이요 이 B 차량이 안전하게 본선으로 진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예요 서서히 속도를 높여 진입하되 A 차량이 지나간 후에 진입한다 천천히 가속을 하되 A 차량이 지나간 다음에 그 뒤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죠 아닌 거 한번 볼까요 가속해서 비어있는 갓길을 이용해서 진입한다 갓길은요 이쪽이 갓길이에요 여기가 여기 이용해서 진입해요? 안 돼요 일단 갓길은 통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틀렸고 가속차로 끝에서 정차하였다가 A 차량이 지나고 난 후에 진입한다 지나고 난 후에 진입하는 건 맞는데 끝에서 정차를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딱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흐름에 맞춰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틀렸고 가속차로에서 A 차량과 동일한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여기서 얘랑 똑같이 같이 차로 옆에 나란히 이렇게 주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못 들어가게 되죠 끝에 부딪히게 되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따라서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통과한 다음에 그 뒤따라서 가주면 되겠습니다 5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했어요 원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 횡단하면 안 돼요 그죠? 그런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반복적으로 경험기를 울려요 막 빵빵거려요 애기 막 지나가는데 그러면 안 되죠 2번 서행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한다 이거 서행하면 안 되고요 일시정지해야 돼요 이거 3번에 나오네요 일시정지를 해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 안전을 확보해야 됩니다 이거 답이 3번이죠 빠르게 지나가서 도로를 횡단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한다 빠르게 지나가서도 안 되고요 일시정지하는 게 답입니다 3번이 되겠네요 106번이요 도로교통법상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 진입시에 가장 안전한 운행방법 신호등도 없고 왼쪽 오른쪽이 다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이건 일단 서야 돼요 서서 차 오나 안오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차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건 서행도 위험해요 왼쪽 좌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서행도 위험합니다 일시정지 후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황 한번 볼까요 주변 상황에 따라 서행으로 안전 확인한 다음 통과한다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서행이 틀렸어요 서행하면 안 돼요 좌우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험기를 울리고 전조등을 전멸하면서 진입한 다음에 서행하면 통과한다 이거 아니죠 빠르게 들어와서 천천히 통과해요 아니죠 반드시 일시정지 후 그렇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서 통과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먼저 진입하면 최우선이므로 주변을 살피면서 신속하게 통과한다 선진입 장땡이라는 얘기인데 아니죠 이거 답은 일시정지 후에 안전 확인 후 우선순위에 따라 통과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107번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가장 위험한 요인 뭐냐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측 도로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 자 지금 좌회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좌회전이 있어서 가는 거예요 쭉 갈 때 요 때 우측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대요 이 보행자가 좌회전하는 거랑 관계가 있어요? 없죠 우측 차로 후방에서 달려오는 오토바이 이 직진에서 오토바이가 쭉 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좌회전이랑 뭔 상관이에요 물론 위험요인이 될 수 있어요 확 오니까 그렇지만 내 좌회전은 좌회전인 거죠 얘는 직진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큰 관계는 없습니다 좌측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승용차 이 좌측 도로에서요 이 좌측 도로죠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이 자동차 내 좌회전과 관섭이 전혀 없죠 관계 없어요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하는 자전거 반대편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는 자전거가 있어요 여기 그러면 내 좌회전과 여기서 상충이 발생하게 되죠 우리 상충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우회전과 좌회전이 만나면 상충이 벌어지니까 이거는 좌회전 시 아주 위험한 요인이 되죠 그래서 요거 4번이 교차로 좌회전 시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108번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의 자세로 가장 알맞은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에요 전동 킥보드 생각하면 쉬워요 보호도를 통해 하는 경우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보호도를 통해 하면 안 되죠 또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경우 특히 주의하면 운전한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면 안 되죠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서 운전한다 이게 맞죠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가 자전거 등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자전거 등에는 뭐가 있어요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는 거죠 두 개가 자전거 등에 속하는 거예요 따라서 얘들은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는 게 맞죠 횡단보도는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거나 들고 가거나 해야 돼요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를 피해서 운전한다 운전을 한다고 했으니까 이건 탑승하고 있다는 상태거든요 안 되는 거예요 차는 내려야 됩니다 자전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알맞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횡단보도와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9번 비가 내려 물이 고인 곳을 운행할 때 올바른 운전 방법은 했어요 비 내려 물 이렇게 고여 있는데 차 쌩 달리면 물 이렇게 확 튀죠 저는 물 다 뒤집어 쓰죠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물 안 튀기 조심해야겠죠 일시정지 또는 서행을 하면서 물 튀지 않게 조심을 해줘야 되죠 이게 이제 맞는 얘기예요 고인물 상관없이 막 통과해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안 되고 감속 없이 통과하면서 고인물에 주의한다? 감속 없이 통과하는 게 고인물에 주의하는 거예요?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틀렸죠 전방에 차량 또는 물체에만 주의하여 운행한다 옆에 신경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해서 물 튀지 않게 해준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10번 운전 중 서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나 장소 두 가지는 서행해야 되는 장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 그죠?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이거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혼자 횡단하고 있으면 이거는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서야돼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고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보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역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커브길이죠 커브길 대표적으로 서행 운전해야 되는 곳이죠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커브길은 서행해야 되는 곳이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11번 다음 중 회전교차로를 통행 중인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한 두 가지는 했어요 일단 회전교차로 나오면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한다 이거예요 회전교차로니까 회전교차로는 회전차 우선이에요 회전돌림입니다 보죠 회전교차로에 선진입하여 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우선이다 그죠? 지금 방금 얘기한 그 얘기입니다 1번 맞고요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계속 보죠 회전 차량이 진입 차량에게 양보 운전한다 회전 차량이 우선이니까 진입 차량이 양보하는 거죠 틀렸죠 회전교차로는 반시계방향으로 주행을 한다 그죠? 반시계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죠 맞고 1번 3번이 답이 되겠고 회전교차로 진입시 비상점멸등을 켜고 진입을 알린다 비상점멸등은 좌우가 양쪽에 다 켜지는 거잖아요 진입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죠 이거는 비상신호를 켜는 거니까 좌측 깜빡이를 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1번 3번이 되겠습니다 112번 고속도로로 주행할 때 오른 두 가지는 했습니다 모든 좌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해야 된다 맞죠? 전자석 안전벨트라고 해요 이거를 전자석 안전벨트 고속도로로 주행하는 차는 진입하는 차에 대해서 차로를 양보해야 된다 주행하는 차가 우선권이 있는 겁니다 진입하는 차가 양보를 해줘서 뒤로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틀렸죠 고속도로로 주행하고 있다면 긴급자동차가 진입한다 하여도 양보할 필요는 없다? 아니죠 긴급자동차 진입하면 무조건 양보해 줘야 됩니다 고장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포함을 가지고 다녀야 된다 고장자동차의 표지가 뭐냐 하면요 요 두 가지에요 불꽃신호기하고 여기 안전삼각대요 요즘에 여기가 LED형으로 표시가 돼서 불꽃이 금방 꺼지잖아요 LED형으로 돼서 장시간 또 쓸 수 있게끔 배터리형으로 되어 있는 불꽃신호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쓰셔도 돼요 그리고 안전삼각대요 안전삼각대도 여기다 LED등 들어오게 돼서 시인성이 아주 좋은 안전삼각대들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법으로 반드시 가지고 다니게 하고 있는 겁니다 요거는 운전하시기 전에 꼭 챙기셔서 운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옳은 거 두 가지 하려고 했으니까요 모든 저성 안전대 착용과 고장자동차의 표지 가지고 다녀라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13번 다음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양보 운전의 노면 표시는 흰색 삼각형으로 표시를 한다 이게 틀렸죠 삼각형 거꾸로 삼각형이에요 어떻게 생겼어요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진행방향 이렇게 있으면 삼각형이 거꾸로 생겼죠 뾰족한 부분이 나한테 있어요 틀렸고 양보 표지가 있는 차로를 진행 중인 차는 다른 차로의 주행차로에 차로를 양보해야 한다 맞죠 나 양보하라는 얘기입니다 일반 도로에서 차로를 변경할 때는 30m 전에 신호 후 차로를 변경한다 그죠 이렇게 30m 전에 미리 깜빡 읽히셔야 됩니다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는 무리가 되더라도 속도를 내어 차간 거리를 좁혀서 운전해야 된다 틀렸죠 차간 거리 충분히 확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맞는 거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114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요 비신호 교차로에요 그래서 양보 운전에 대한 내용으로 맞는 거 두 개 골라보래요 좌회전하고 있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우회전하는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입니다 직진우선이라는 원칙이죠 그 다음에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좌회전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할 의무가 있죠 그죠 이건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선진이 부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1번 같은 경우는 직진우선이라고 표현하고요 2번은 선진이 부선이죠 2번은 틀렸네요 3번 교차로에 들어가고자 하는 차의 운전자는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는 차가 있을 경우에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서는 안 된다 이게 다 틀렸죠 폭이 좁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차가 진로를 양보해야죠 그리고 우선순위가 같은 차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우측 도로의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된다 이게 우측 우선이죠 우측차 우선 우측차 우선이라고 표현하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하나 없는 게 뭐예요 대로 우선이요 대로 우선 대로 우선이 뭐냐면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 사용한다 이게 대로 우선이죠 이게 그래서 교차로에서 직진 우선 그 다음에 차가 이미 좌회전 같은 거 들어와 있는 상태면 직진이어도 서주고 선진이 우선이죠 그 다음에 동시에 딱 서로 들어오려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면 나하고 얘 있으면 얘 먼저 보내주는 우측차 우선이죠 그 다음에 이 길이 크고 이 길이 작은 길이고 이 길이 큰 길이다 그러면 내 직진이 먼저인 얘 직진보다 얘 직진이 먼저인 거죠 여기 대로 우선 원칙이죠 이거 잘 기억하시면 문제 푸신에 도움되겠네요 답이 1번 직진 우선과 4번 우측차 우선이 되겠네요 115번 다음 중 차의 통행과 관련하여 맞는 거 두 가지 골라 볼게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그 앞차의 추도를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이거 안전거리 확보라고 하죠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자전거 옆을 지낼 때에는 그 자전거와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당연하겠죠 자전거랑 부딪히면 안 되니까 맞고요 1,2번이 답이네요 틀린 거 볼까요 차의 차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과 관계없이 신속히 차로를 변경하여야 한다 일단 신속히가 틀렸고 변경하려는 차 내 차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렇게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차에 달리고 있는 이쪽 이쪽에 있는 차 신경 써야겠죠 지나가고 가든지 뭐 이 차를 제껴서 가든지 뭐 이 차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진행하고 있는 차의 통행과 관계없이 변경한다고 생각해요 이것도 틀렸어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서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 급제동을 자주 한다? 급제동 안 됩니다 이건 3급 중에 하나죠 3급이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운전 습관 3개를 말하는 건데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말해요 그 중에 하나 속하죠 이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 두 개 골라버렸으니까 1번과 2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16번 교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높은 운전자는 했어요? 운전에만 집중하는 사람 당연히 사고 안 나겠죠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 반복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고 나겠죠 자전거나 이륜차의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는 사람 사고 안 나겠죠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인내하는 사람 사고 안 나겠죠 2번 급출발, 급제동, 급차로 변경을 하는 운전자 이거 3급이라고 그러죠 이거 3급 이거 하면은 사고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하면 안 됩니다 답이 2번입니다 117번 다음주 운전자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틀린거 찾는거죠 신호기의 신호지시보다 교통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이다 여러분 이거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얘기입니다 수신호가 전자신호보다 우선합니다 교통경찰관 수신호 나오면 그거 따라 하는거에요 2번 도로에서는 교통약자보다 자동차의 흐름이 우선이다 약자를 먼저 보호해야 됩니다 이거는 흐름이 중요한게 아니에요 흐름은 물론 중요하지만 교통약자 다치거나 죽으면 안되잖아요 지켜서 보호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거죠 바람직하지 않은걸 찾는거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구요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개정되는 교통법 뀨 숙제를 해줘야 되구요 늘 폭우가 내리는 도로에서는 포트홀을 주의한다 포트홀이 뭐냐면 요거에요 요거 돌이 이렇게 푹푹 움푹 패인거 보신적 있죠 요거 주전자 갖다가 팍 찍어놓은 것처럼 생겼다고 해서 포트홀이라고 합니다 포트가 주전자죠 홀이 구멍이구요 주전자 구멍처럼 생겼다 하는거에요 여기 요거 포트홀이라서 비오거나 그러면 요 아스팔트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푹푹 파이거든요 요게 포트홀 조심해야 되죠 타이어 터지거나 막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거 맞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은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약자보다 흐름이 우선이다 그랬던 2번이 틀린 답이 되죠 118번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한다 이때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량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차를 이렇게 들어가려고 이렇게 타는데 이미 요쪽에 차가 통과를 하고 있는 거에요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그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거에요 그죠 다른 차가 있을 때는 좌우를 확인하고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한다? 여기 차 지나가니까 왼쪽 오른쪽 본 다음에 쌩 지나가요? 부딪치겠죠 안되고 다른 차가 있더라도 직진차가 우선이라 먼저 통과한다? 이게 좌회정한다고 해서 난 직진이니까 하면서 쏘면 되겠어요? 안되죠 당연히 사고납니다 그러면 또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한다 이걸 뭐라 그래요? 선진이 무선의 원칙이다 이래요 그래서 먼저 들어와 있으면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다른 차가 있더라도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하는 것은 강제규정은 아닌게 아니라 강제규정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도로교통법 26조에 보면 교통정리를 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면 이미 들어가 있는 차한테 양보해 주에게 돼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안 지키면 위법이 되는 거죠 강제규정입니다 법이니까 틀렸죠 따라서 올바른 운전 방법은 3번 다른 차가 있으면 양보를 한다 답이 되겠습니다 119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승차정원이요 이거는 1명 1명 2명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보면 전동킥보드가 1명 전동이륜평행차가 1명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2명이에요 112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요거는 도로교통법 50조에 나와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킥보드 1명 이륜평행차 1명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2명이에요 킥보드는 1명이다 맞죠 이륜평행차 1명이다 맞죠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이다 맞죠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이다 틀렸죠 왜?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는 2명이거든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는 그래서 1명이 아니고 1명 1명 2명이다 라는거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20번 운전자가 갖추어야 할 올바른 자세로 가장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맞죠 사람보다는 자동차를 우선 거꾸로 됐죠 자동차보다는 사람을 우선 해야 되고요 다른 차보다는 내 차를 먼저 아니죠 내 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다른 차랑도 생각을 해줘야죠 교통사고는 준법운전보다 운이 좌우한다? 아니죠 준법운전을 하면 그만큼 사고 줄일 수 있습니다 그죠 틀렸어요 올바른 자세로 맞는 것은 1번 소통과 안전을 생각하는 자세 되겠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121번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음주운전 얘기하는 겁니다 음주운전도요 음주운전의 종류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주기운전이 있고 주취운전이 있어요 주기운전은 말 그대로 술기운에 운전하는 거고 주취운전은 말 그대로 술에 취해 운전하는 거에요 그래서 요거는 0.03 미만 까지에요 0에서 요거는 0.03 이상 부터에요 여기 딱 기준이 있죠 여기까지는 단속의 대상이 아니고요 여기부터는 단속 대상이에요 그래서 용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주기운전과 주취운전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음주운전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주취운전이 되겠어요 그 기준이 어디냐 하는 걸 묻고 있어요 0.03 이상 부터인데 관련된 내용 살펴보죠 도로교통법조의 44제에 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조항이 있어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 노면 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근데 이 술에 취한 자동차를 운전하는 상태하고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도 차원이 달라요 자동차하고 자전거를 그냥 차잖아요 차 얘는 그냥 범칙금을 부과하고 끝나요 근데 자동차는 면허 취소에 형사처벌까지 같이 받게 돼요 내용은 앞으로 계속 알게 될 겁니다 차하고 자동차를 운전했을 때가 완전히 처벌이 다르다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기준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인 경우를 말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뭐냐면 피 전체 피 사람의 피 있죠 피의 0.03% 0.03%면 0.03에 앞으로 두 개 가야 되니까 0.0003이에요 피 만 방울이 있으면 그중에 세 방울이 알코올인 거예요 그 정도면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인 거예요 되게 미미한데 그 정도 가지고 형사처벌 하고 그럽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0.03이면 전방을 보고 어질어질한 거죠 제대로 된 사례판단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0.08을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사람 잘 구분 못하게 되고 제대로 똑바로 거둘 수 없고 운전이라는 운동 행위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죽강을 다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런 게 바로 음주운전이 되겠습니다 121번부터는 음주운전 얘기를 쭉 하게 될 거예요 상세하게 할 거니까 오늘은 일단 121번에서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다 답이 1번이 됩니다 요게 2018년 12월 24일날 개정이 됐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이게 원래 0.05에서 0.1까지가 요 상태에서 인적 사고 있으면 면허 취소였고 0.1 이상 되는 거였으면 운전만 해도 취소였죠 그렇게 됐었는데 그게 0.05, 0.1 기준이 0.03, 0.08로 바뀌었죠 요게 2018년 12월 24일날 바뀌었어요 그래서 19년 3월 28일부로 시행이 된 겁니다 네 여기서 121번은 답이 1번이 되겠네요 12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과로운전 졸음운전을 포함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졸음운전이나 또 약물 감기약 같은 거 먹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는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아니면 그런 것도 처벌합니까? 본인의 의지로 그런 게 아닌데 당연히 처벌합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보시죠 도로교통법 45조에 보면요 과로한 때 등의 운전 금지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첸차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 외에 과로나 질병 또는 약물 마약, 대마 이런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첸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합니다 운전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도로교통법 제154조 벌칙조항에 보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합니다 가둬놓는다는 얘기죠 어떤 때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느냐 45조를 위반해서 요 45조요 요거를 위반해서 과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등 또는 노면첸차를 운전한 사람 벌금이 얼마 나온다고요 30만원 나오는 겁니다 그거나 구류에 처한다 답이 요거는 4번이 되는 겁니다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게 됩니다 운전하실 때 감기약 같은 것도 운전할 일이 있으면 드시면 안 되고요 약사님한테 혹시 자동차로 매일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약사님이나 의사님한테 약 받으실 때 꼭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니까 아침약이나 저녁약은 졸린 성분이 있으면 빼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빼거나 바꿔주거나 합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답이 4번 되겠습니다 123번 운전자의 피로는 운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로가 운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습니다 피로하면 어떻게 됩니까? 졸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거예요 1번 주변 자극에 대한 반응 동작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빠르게 나타납니까? 아니죠 주변 상황 같은 건 잘 인지를 못하죠 졸리니까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좁아지죠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시력이 떨어지는 건 맞지만 3번 지각 및 운전 조작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게 맞네요 치밀하고 계획적인 운전 행동이 나타날 리가 없죠 앞에 잘 못 보니까요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24번 신용 자동차를 음주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음주운전이 뭐예요? 0.03에서 0.08 사이죠? 혈중알코올농도 말하는 거예요 틀린 걸 찾아보래요 최초 위반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0.2% 이상이래요 완전 초과했죠 0.2니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인데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맞고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맞고요 1번 맞습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500에서 2천 맞는 얘기죠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로 2회 위반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이 아니고 1년이 아니고 2년 이상 5년 이하고요 벌금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최초 위반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경우는 여기네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에서 1천만원 벌금이 나오게 된다 이거 맞죠 따라서 틀린 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거 잘 외우셔야겠죠 기준이니까 15번 운전자가 필요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속도 판단을 잘 못하게 된다 그 내용이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운전 졸린 상태에서만 이렇게 운전을 하면 내가 지금 100km로 가고 있는지 80km로 가고 있는지 감각이 자체가 없죠 그냥 가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 내용으로 맞는 걸 찾아보라 했네요 좁은 도로에서는 실제 속도보다 느리게 느껴진다 좁은 도로는 빠르게 느껴지죠 그 다음에 주변에 탁 트인 도로는 실제보다 느리게 느껴지고요 반대로 됐네요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이게 맞네요 멀리서 차가 오는 차를 속도를 판단을 잘 못해요 졸리면 아 차가 오는구나 정도는 알아도 차가 되게 빨리 오네 이런 느낌은 없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고속도로에서 전방에 정지한 차를 주행 중인 차로 잘못 아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라 발생이 되게 자주 하죠 그래서 졸음운전 하다가 고속도로 전방에 정체 발생했는데 그거 미처 발견을 못해가지고 그냥 와서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굉장히 큰 사고로 연결이 되는데 요 문제의 답은 3번 멀리서 다가오는 차의 속도를 과소평가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라는게 답이 되겠습니다 126번 자동차를 운행할 때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공주거리 뭐라 그랬습니까 엑셀에서 발 때서 브레이크까지 발을 옮길 때 차가 대구대구 굴러가는 그 거리 그 공주거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 언제냐 하는거죠 비가 오는 날 비가 온다고 공주거리가 짧아져요 비가 온다고 엑셀에서 발 때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는 거리가 길어져요 그렇진 않죠 제동거리에 영향은 있죠 이거는 지면이 미끄러우니까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이거 영향이 있다고 그랬죠 엑셀에서 발 때서 브레이크까지 천천히 움직이니까 차량에 브레이크액이 부족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브레이크액이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는 밟았는데 실제로 압이 적게 들어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죠 실제로 공주거리하고는 관계가 없죠 이거는 제동하고 또 관련이 있는 얘기죠 운전자가 피로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 역시 졸린 상태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빠르게 딱딱딱 되진 않죠 이것도 공주거리에 영향을 미치죠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67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음주운전자 어떻게 처벌 받는가 하는 거죠 이게 기준이 있죠 0.03에서 0.08이 기준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인적사고가 있으면 형사처벌 받아요 면허정지도 받죠 그리고 0.08 이상 되게 되면 이거는 사고가 없어도 적발과 동시에 면허 취소됩니다 그걸 알고 보면 되겠네요 내용을 먼저 보면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단순 음주인 경우에는 면허정지시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형사처벌 따라오고 음주 측정에 불응했다 그럼 이거 현장에서 바로 면허 취소되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했다 음전만 해도 면허 취소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 면허 취소됩니다 역시 형사처벌 따라 붙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면허가 취소되는 케이스예요 단순히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음주운전자는 면허 취소는 되지 않아요 정지 처벌이 들어올 뿐이지 취소 대상은 아닙니다 맞는 거 두 개 골라보라 했네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만취운전자는 면허 취소되죠 운전면허도 취소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면허 취소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에서 인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운전면허 취소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맞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의 경우에는 12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와 형사처벌을 받는다 120일이 아니고요 100일이에요 4번 처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자가 물적 피해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면허 취소된다 취소되지 않아요 처벌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128번 음주운전과 관련된 내용 중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라고 했습니다 호흡 측정에 의한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다시 호흡 측정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시 호흡 측정하는 게 아니고 혈액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미 운전이 종료되고 귀가하여 교통안전과 위험방지 필요성이 소멸되었다면 음주 측정 대상이 아니다? 아니죠 그때 당시에 음주 상태였는가 아닌가도 판단을 하죠 그래서 요거는 음주 측정의 대상입니다 3번 자동차가 아닌 건설기계 관리법상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대상이다 그렇죠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44조에 술에 취한 상태 운전 금지 조항에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자동차 등에 보면 건설기계 관리법상에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기계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의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도로에 바퀴 달려서 돌아다니는 건 전부 다 음주운전 대상이라는 얘기예요 4번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죠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현장에서 면허가 바로 취소됩니다 그래서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3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29번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과 관련된 설명 중에 맞는 거 두 가지 골라보라 했습니다 피로 및 과로 졸음운전 도로 환경과 운전 조작이 단조로운 상황에서의 운전은 수면 부족과 관계없이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죠 왜냐하면 도로가 1시간 동안 계속 운전하는데 계속 직진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이거는 뭐 아무리 전날 잠 많이 잔 사람이어도 졸릴 수밖에요 그죠? 지루하니까 맞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런 경우를 대비해서 일부러 도로 설계를 이렇게 커브길로 이렇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 직진만 있으면 구조적으로 졸음운전을 유발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2번 변화가 적고 위험사태의 출현이 적은 도로에서는 주의력이 향상돼요 졸음운전 행동이 줄어든다 늘어나죠 이거 변화가 적고 위험이 적은 도로니까 네 말 그대로 지루한 도로에요 졸음운전 올 수 밖에요 3번 피로하거나 졸음이 오면 위험상황에 대한 대처가 둔해지죠 이거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음주운전을 할 경우 대뇌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졸음운전의 가능성이 적어진다 아니죠 대뇌 기능이 저하되죠 그래서 졸음운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답이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130번 질병 또는 과로로 인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된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사고 난게 아니고 단속만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54조 벌칙에 보면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 조항에 45조 위반해서 과로나 질병으로 정상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나 논운전을 운전한 사람 운전만 해도 걸리는 거죠 그래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구류 또는 벌금에 처해진다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31번 마약 등 약물 복용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떻게 되는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을 봐야겠죠 3조 처벌의 특례 조항에 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형법상의 죄를 범호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와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형법 268조의 조항이 와약약물 복용 내용이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이 되는 거죠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132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의 운전자 갑이 신호대기 중인 상황에서 뒷차가 추돌한 경우는 했어요 그러니까 차가 이렇게 있었는데 서서 신호대기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뒤에 차가 와가지고 이걸 딱 충격을 한 겁니다 근데 수를 이 차가 먹은 거예요 가만히 있던 이 차가 0.03 상태예요 얘는 0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사고가 발생을 한 거잖아요 그럼 사고의 당사자들인데 얘를 음주운전으로 처벌 하느냐 에요 그걸 물어보겠습니다 보면 음주운전이 중한 위반행위기 때문에 갑이 사고의 가해자로 처벌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면 이 앞차 운전자 갑이 술을 마신 상태라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이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원인이 없는 한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된다는 거죠 이제 서 있다가 바친 거니까 서 있다가 바쳤는데 가해자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피해자 처리를 받고요 별도로 뭘 해야 돼요 그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을 따로 받아야 되죠 단순한 음주운전에 대해서 형사처벌과 면허행정처분은 정지 21일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처리했느냐 하는 거죠 사고의 가해자는 을이 되지만 갑의 음주운전은 별개로 처벌을 한다는 거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갑이 가해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완전히 딱 구분을 해서 별도로 딱딱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갑은 피해자이므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진 않아요 왜냐면 그 별도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받아야 되니까 을은 교통사고 원인과 결과에 따른 벌점이 없지 않아요 을이 가해자인데요 요거는 음주에 따라서 갑이 가해자가 되느냐 그거 얘기죠 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가해자입니다 문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33번 도로토법상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로 한다? 우리 얼마라고 했습니까 이거? 도로토법 44조 0.03% 이상이에요 이상 포함합니다 0.03을 답이 3번이 되죠 134번 피로운전과 약물 복용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거 두 가지를 골라라 했습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운전은 졸음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죠 피로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주의력, 판단력, 방향속도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위험하죠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처벌될 수 있죠 당연히 처벌해야죠 마약 먹고 운전하다가 다른 사람이 다쳤는데 마약 복용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여 뺑소니요 뺑소니라고 하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해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 이거 3년이 틀렸네요 뺑소니는요 도로교통법 82조 결격사위에 보면 사람을 사상한 후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동안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아니고 4년이 경과해야 취득이 할 수 있어요 뺑소니 아주 악질 범죄죠 그래서 요거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반원촛도 저하 가져온다는 거 2번과 마약 운전자 처벌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5번 다음 중에서 보복 운전을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이 나한테 보복을 안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보복을 안하게 하는 방법 첫 번째로 긴급제동 시에 비상점멸등을 켜주는 겁니다 갑자기 긴급제동 확 했으면 뒷차가 놀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비상점멸등을 켜서 미안하다 해주는 겁니다 근데 긴급제동을 하고도 뒷차한테 아무 얘기가 없으면 뒷차가 열 받겠죠? 아니 뭐 운전을 저렇게 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차 봐라 그러고서 이제 보복 운전을 유발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긴급제동을 했으면 반드시 비상점멸등을 켜주는 거예요 매너입니다 반대편 차로에서 차량이 접근했을 때 상향전조등을 꺼줘라 하는 거죠 중앙선이 이렇게 있어서 커브길 같은 데 특히 그런 게 있죠 내가 상향등을 쭉 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차가 이렇게 오다가 상향등 보고 눈이 부시겠죠 그럼 이 차가 굉장히 짜증나겠죠 돌아와서 막 보복을 한다던가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죠 반대차로에서 차량이 접근을 하게 되면 상향전조등을 꺼주는 게 매너입니다 보복 운전 예방법이 되겠죠 3번 속도를 올릴 때 전조등을 상향으로 켜기 안되죠 그러면 이 앞차 내 앞차도 전조등 상향으로 켜면 굉장히 백미로 같은데 밝게 빛나기 때문에 눈이 부시겠죠 이렇게 하면은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좋지 않은 행동이죠 다음은 3번이 되겠고 앞차가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 배려하기 요즘에 이거 많죠 교차로 같은데 서서 기다리고 있는데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초록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녹색 신호 났는데 안 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뒷차가 빵 하죠 빵도 좀 빵빵 이렇게 살짝살짝 빵빵빵빵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빵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답답하겠죠 그렇지만 서로 그거 매너가 아닙니다 왜냐 앞차가 기어가 잘못 들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 녹색 신호 보고도 엑셀을 잘못 조작해서 출발을 못할 수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 3초만 기다려 주는 겁니다 그래서 3초 기다려도 안 움직이면 그때 빵빵 이렇게 하거나 라이트 깜빡깜빡 이렇게만 해줘도 앞차 충분히 알아들어요 그래서 다 운전면허 있고 정상적으로 운전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이거 앞차 지연 출발할 때는 3초 정도만 배려해 주면 웬만한 차들 다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핸드폰 쳐다보고 있던 사람들도 옆차 움직이면 결국 딱 가거든요 그래서 요거 3초 배려 운동 진짜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진짜 많거든요 3초만 배려해 주시고 그래도 안 움직인다 그러면 빵빵 조그맣게 짧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빵 이런 거 하는 거 보복 운전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앞차가 깜짝 놀라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 저렇게 빵빵 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사람 누구나 양면성이 있으니까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게 운전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요런 것들 지켜주시고 속도 올릴 때 전조등 상향으로 키면 안 되죠 예방법을 볼 수 없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6번 다음 중 보복운전을 당했을 때 신고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120에 신고한다 112에 신고한다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으로 신고한다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한다 120이요 전화번호 120 이거 뭐게요 이거 다상콜센터에요 뭐든지 물어보면 다 알려준다는 그 다상콜센터에요 네이버 검색해서 알려주죠 전화해서 저 면허증 따고 싶은데 뭐 절차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쫙 알려줍니다 그게 다상콜센터의 역할이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당연히 보복운전 당했을 때 신고는 경찰서에다 해야 되죠 경찰 관련된 거 112가 경찰서 관련된 거고 목격자를 찾습니다 이 앱도 경찰이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사이버경찰청에 신고하는 것도 역시 경찰이니까 이관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보러 가시니까요 다상콜센터는 아니죠 행정력이 없으니까요 다음 1번이 되겠습니다 137번 도로교통법상 이것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이것으로 처벌될 수 있다 괄호 안에 각각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표현했습니다 이거는 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도로교통법 제 46조에 나오는 공동위험행위의 금지조항인데 보면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 다음에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둘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야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라고 했어요 지금 여기 첫 번째 괄호에 들어갈 게 자동차 등이고요 두 번째 괄호에 들어갈 게 처벌조항인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찾아볼까요 전동 이륜평행차 이륜자동차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에요 여기 자동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고 했어요 전동 이륜평행차는 자동차가 아니거든요 그림에서 보시는 요거 요거 있죠 세그웨이라고 많이 부르고 예능에서는 왕괄통이라고도 많이 불렀던 요거 밖에 두개 달린거 전동 이륜평행차인데 요거는 자동차가 아니에요 때문에 1번은 틀렸죠 그리고 또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동차 등이기 때문에 2,3,4번은 맞는데 처벌조항으로 맞는게 뭐냐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특수자동차면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라고 하는 3번이 맞는 답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법을 잘 알아야 돼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 요게 자동차 등이고 요게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8번 피해차량을 뒤따르던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하여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운전을 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을 보복운전의 처벌기준 뭐냐 하는 거죠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이니까 형법 내용을 보면요 284조 특수협박죄를 적용을 받아요 왜 특수협박이라는게 무슨 말이냐면 특수자란 도구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이 범죄에 도구를 쓰게 되면 특수범죄라고 용어가 붙으면서 형량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인데 그냥 협박이 아니라 도구로 쓴 협박을 했다는 거죠 보복운전이 그런 대접을 받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서 형법상의 협박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즉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 즉 여러분이 운전하셨던 그 차가 범죄에 사용된 도구로 인정받으면서 특수협박죄가 적용되고요 7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답에 맞는 것은 1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복운전은 이렇게 강력히 처벌 받습니다 주의를 각별히 하셔야 됩니다 쫙 끌어오는게 있더라도 잘 참으셔야 되고 그쪽 차가 문제가 됐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처리하려는게 아니고 경찰서에 신고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139번 승용차의 운전자가 차로변경 시비에 분노해서 상대 차량 앞에서 급제동하자 보복운전을 했다는 얘기죠 이를 보지 못하고 뒤따르던 화물차가 추돌을 해서 화물차 운전자가 다쳤대요 그러면 형법에 따른 보복운전으로 처벌을 받겠죠 이거 어떻게 돼요? 그냥 다쳤다 그러면 이게 상해죄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다친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때문에 다쳤기 때문에 특수상해죄가 적용이 됩니다 특수상해죄는 형법 258조에 의해 특수상해죄의 적용을 받아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돼요 여러분 이건 벌금형 이런게 아니고 그냥 징역형이에요 형무소에 가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 외에 옵션이 없어요 이건 보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그냥 처하는 거에요 벌금 내고 끝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형을 살아야 되는 아주 강력한 범죄죠 처벌기준은 뭐라고 했습니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죠 기한이 정해져 있는 징역이다 이런 뜻이에요 강제 노역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징역이라는 건 1번이죠 140번 다음 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했어요 난폭운전이요 난폭운전이 뭐냐면 초과속 엄청 과속하는 거에요 그 다음에 횡단, 뉴턴, 후진금지 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발생시키는 거 막 빡빡빡빡 계속하는 거 크락션 올리고 다니는 거 그 다음에 이런 행위들을 섞어서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난폭운전이죠 대상이 아닌 거 찾아보래요 최고속도 위반하는 거 난폭운전 맞죠? 횡단, 뉴턴, 후진금지 위반 맞죠? 연속경음기 맞죠? 끼어들기는 없어요 끼어들기는 난폭운전 위반 대상 아닙니다 답이 3번이 되겠어요 141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난폭운전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게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이 다른 거죠 이거 보복운전은 뭐에요? 대상이 타겟이 있어요 너 나 이렇게 지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걔만 괴롭히는 게 보복운전이고 난폭운전은 이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요 어떤 타겟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 맘대로 막 다니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시속 180km로 달린다던지 또 뭐 차로를 막 지그재그로 막 다닌다던지 그런 것들이 난폭운전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 문제 보면 난폭운전의 대상행위가 아닌 거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도례동법 46조에 3에 보면 난폭운전 금지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는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서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반복하거나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난폭운전이 된다는 거죠 어떤 케이스들이 있느냐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의 위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안전관리 위약보 진로 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이 발생하는 거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이게 하나 이상이 지속되거나 두 개 이상 반복되는 거 섞어서 하거나 그러면 난폭운전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아닌 게 뭐냐는 거예요 신호 지시 위반 1번 사항이 있죠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 4번 조항이 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7번 조항이 있고요 고속도로에서의 지정차로 위반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이나 횡단 유턴 후진은 위반 조항이 있는데 지정차로 잘못 갔다고 난폭운전이 되는 건 아닙니다 요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42번 승용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난폭운전 처벌 기준이요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벌칙 조항에 보면 46조의 3이 난폭운전이죠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난폭운전 처벌 기준이 되겠죠 문제 4번이 답이 되겠어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4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것은 뭐가 난폭운전입니까? 신호 지시 위반하는 거 중앙선 침범하는 거 속도 위반하는 거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하는 거 안전관리 위약법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의 발생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금지 위반을 한 개 이상 연달아서 지속 반복적으로 하거나 혹은 두 가지 이상을 섞어서 하는 거 그러면 다 난폭운전으로 본다 하는 거예요 다시 볼까요? 신호위반을 연달아 했다 여기 신호위반 이거요 이거 연달아 했죠? 맞는 거죠 1번이 답이네요 2번 야간주행 시 하향등을 켜고 주행한다 그래야 되는 거죠? 하향등 켜고 운전하는 거 비매너입니다 틀렸고 차가 없는 도로에서 1회 중앙선 침범을 한 운전자 중앙선 침범 한 번 한 거잖아요 중앙선 침범에 잘못을 한 거지만 난폭운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난폭운전 해당하는 거 찾으라고 하시는 건 아니고 안전지대에 정차한 운전자 여기 조항이 안전지대 얘기 없죠 따라서 이것도 아니고 따라서 신호위반을 연달아 했다는 1번 1번이 난폭운전자에 해당하겠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하고 차이를 여러분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은 뭘로 구분하느냐 보복운전은 어떤 타겟이 있어요 내가 저놈 오늘 잡는다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한테만 위협운전을 강화하는 거 보복운전이고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행동들을 그냥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런 거 그게 난폭운전이죠 그래서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하실 줄 알아야 될 거 같아요 144번 도로교통법령상 원동기장치 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이것의 난폭운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했어요 난폭운전 볼게요 신호위반 연달아서 하면 난폭운전이죠 맞고요 속도위반 행위와 지시위반 행위를 섞었어요 두 가지 이상은 섞었죠 난폭운전 맞죠 신호위반 행위와 중앙선 침범행위를 연달아 했다 섞었죠 난폭운전 맞아요 중앙선 침범행위와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 행위를 연달아 위반해서 운전했다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 행위는 난폭운전 조항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이거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어요 난폭운전 조항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도로교통법 제 46조에 3에 보면은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조항들이 나오는데 1번이 말하는 신호위반 행위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속도위반 행위도 들어있고 중앙선 침범 행위도 들어있죠 신호랑 중앙선 침범을 섞어서 하는 것도 안되고 속도위반 지시위반 당연히 안되고 보행자 보호위무 위반 얘기는 여기에 들어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난폭운전 행위를 볼 수가 없습니다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45번 다음은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난폭운전 대상이 불특정 다수고요 보복은 대상이 딱 하나 정해져 있습니다 난폭운전 조항은 9개가 있고 그것들을 두 가지 이상 섞어서 하거나 한 가지를 반복하게 되면 난폭운전이에요 구분하실 수 있겠죠 맞는 거 찾아볼까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음을 반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는 보복운전에 해당된다 이건 난폭운전에 해당하는 거죠 승용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을 연달아 했대요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위혜를 가한다 그럼 난폭운전이죠 이게 맞는 얘기네요 대형트럭 운전자가 고의적으로 특정 차량 앞으로 앞지르기하여 급제동한 경우는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이거 급제동 금지 위반을 하긴 했는데 난폭운전 조항에 한 가지만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난폭운전이라고 처벌받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버스 운전자가 반복적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환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는 보복이 아니라 난폭이죠 이게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중앙선 침범 및 속도위반을 연달아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위혜를 가했기 때문에 난폭운전 답은 2번입니다 146번 보복운전과 관련된 내용이다 알맞은 것은? 법률상 보복운전은 난폭운전의 일종이다? 그렇진 않아요 보복운전하고 난폭운전은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뭐 난폭운전은 도로법이 정하는 위반행위들을 두 개 이상 섞어서 하거나 하나를 계속하거나 그러면 이제 난폭운전이 되는 거고 보복운전은 특정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한테 위혜를 가하는 거 이게 보복운전이거든요 어떤 그런 개념은 아니고 형법에 적용을 받는다라는 특성이 있죠 보복운전 같은 경우는 위혜를 어떤 사람한테 악의를 가지고 가하는 거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돼요 여러분들 길 지나가다 사람 때리고 그러면 처벌받죠?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2번 맞고요 과태료 처분이 따른다 과태료 따르는 게 아니라 범칙금이 따르죠 형사처벌돼서 벌금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과태료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을 때 카메라 같은 거 찍혔을 때 받는 거고요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단속하거나 벌금은 형법상의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금전벌 이런 걸 얘기해요 과태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은 1회의 행위는 보복운전이 아니다 보복운전은 한 번만 하더라도 어떤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위혜를 가했다 그럼 한 번만 하더라도 보복운전으로 성립이 돼요 요거는 또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했던 2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147번 일반도로에서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의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난폭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9가지 조항이 있다고 했죠 일반도로에서의 지정차로위 이거는 난폭운전 대상이 아니죠 9가지 조항이 들어있지 않죠 중앙선 침범 급제동 금지 중앙선 침범 2번이고 급제동이 5번에 있죠 또 3번 안전거리미약보 차로변경금지위반 안전거리미약보 차로변경금지위반 요고요 5번 조항이 있고 일반도로에서 앞지르기방법위반 앞지르기방법위반 있죠 6번 조항에 들어있죠 그래서 요거 일반도로에서 지정차로 위반하는 것은 난폭운전 대상이 아닙니다 요거는 1번이 되겠죠 148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다음에 난폭운전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9가지 조항이 있다고 했고요 해당하는지 보겠습니다 운전중에 영상표지 장치를 조작하면서 전방주시를 테만하였다 전방주시 테마는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항이 들어있지를 않아요 적당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계속 보죠 앞차의 우측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면서 앞지르기 방법위반이죠 속도를 위반하는 거 속도위반도 있네요 속도위반이 3번이고요 앞지르기 방법위반이 6번에 있죠 3번과 6번을 두 가지를 위반했기 때문에 난폭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이요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급제동을 반복했다 안전거리를 확보가 5번이고요 급제동은 역시 5번이죠 5 플러스 5가 돼서 난폭운전 대상이 됩니다 3번 속도를 위반해서 앞지르기 하려는 차를 방해하였다 속도위반이 있죠 속도위반이 3번 조항이 있고 앞지르기 하려는 차 방해했다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조항이 있어요 그거를 위반했다는 거죠 두 개 위반했기 때문에 요것도 난폭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죠 적당하지 않은 거 1번 전방주시태만 부분이 난폭운전 대상이 아니게 되겠습니다 149번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가하는 경우 난폭운전을 처벌 받게 된다 난폭운전 대상 행위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신호밀 지시위반 1번 조항이 있고요 중앙선 침범이 2번에 있기 때문에 1번과 1 플러스 2가 돼서 이건 난폭운전 대상이고요 안전거리 미확보가 있고 그 다음에 급제동금지 위반 5번 더하기 5번이니까 이것도 해당하고요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에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 있네요 방해금지 위반에 방법 위반이니까 방법에 방해금지 위반이니까 6번 더하기 6번이 되겠어요 이것도 해당하고요 통행금지 위반에 휴대전화 사용 휴대전화 쓰는게 난폭운전은 아니잖아요 요거는 해당 대상이 없습니다 4번이 되겠네요 150번 다음에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은 했습니다 갓길 주정차 했다고 난폭운전 처벌 받지 않고요 음주 아니고요 전용차로 위반도 아니에요 중앙선 침범 어디 있어요 2번에 있죠 중앙선 침범은 반복하게 되면 난폭운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9가지 조항에 해당을 하죠 답이 4번입니다 151번 다음 행위를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는 것은 했습니다 신호위반 지시위반 요거 1번 조항이 있죠 1번이고 처벌할 수 있겠죠 속도위반은 3번에 있죠 3번이고 정비불량차 운전금지위반 이런 조항 없어요 차로 변경금지위반 요거 5번 조항이 있죠 진로 변경금지위반 요조항이 있어서 요거 1번과 2번과 4번은 반복을 하게 되면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답이 3번이네요 152번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형법상 특수상해를 행하여 보복운전으로 구속이 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어떻게 될까요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요 면허가 취소됩니다 여기 보면 시행규칙 별표 28에 보면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형법상 특수상해 등을 행한 때 여기 특수상해가 바로 보복운전에 해당을 하는 거거든요 도로교통법이 딱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걸로 구속이 되잖아요 여기 특수상해 요거에 구속이 되면 취소가 되게 돼요 따라서 보복운전 구속은 면허취소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3번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도로교통법상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어네요 용어의 정의 요걸 뭐라 그래요 대열운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법적 용어로 표현하면 공동위험행위라고 불러요 도로교통법 46조에 보면 공동위험행위의 금지 해가지고 문제에서 했었던 설명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을텐데 버스도 이렇게 쫙 줄지어서 이렇게 안전거리 확보도 안하고 딱딱딱 붙어서 가는 경우 본 적 있죠 요거 대열행위 대열운행 공동위험행위라고 해요 이거 앞에 갑자기 정체가 발생하거나 그러면 연속 추돌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이쪽에 있는 차들이 오른쪽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진출이나 진입이 원활치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아주 강력히 단속하는 부분입니다 요런 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공동위험행위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154번이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에 해당하지 않는 운전자는 했습니다 난폭운전 9가지 조항이 있다고 그랬고요 반복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급제동을 반복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급제동이 여기 있죠 5번 얘기였고 계속된 안전관리 위약보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바싹 붙는 거죠 요거 5번 조항이 있습니다 요것도 고속도로에서 지속적으로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운전자 요거 앞지르기 방법 위반 6번 조항이 있습니다 심야에 고속도로 갓길에 미등 끄고 주차해서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운전자 갓길 주차 9가지 조항이 없습니다 요건 대상이 아니에요 난폭운전이 아닌 거죠 다르게 처벌을 받을 수 있어도 난폭운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다음 4번입니다 이거 1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올바른 운전 습관이요 주유할 때 엔진 끈다 이거 기본이죠 왜냐면 화재 우려가 폭발 우려가 있으니까요 다른 차가 급제동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그런 것도 좋은 얘기죠 뒷차가 급제동하지 않게 내가 천천히 정지해 주는 그런 것도 좋은 운전 습관이죠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방어 운전한다 위험 운전 및 방어 운전이라고 해서 요즘 운전의 기본이죠 신속한 차로 변경을 위해서 방향 지시기는 가급적 조작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무조건 차로를 변경할 때는 미리 미리 깜빡이를 켜서 최소 30m 전에는 켜줘서 뒷차가 내가 차로가 변경하는 걸 알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서로 안전하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깜빡이 켜지 말라는 얘기니까 틀렸죠 4번이 답입니다 56번 보복운전으로 입건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보복운전으로 구속된 거랑 입건된 거는 다른 거예요 구속된 거는 법정에서 바로 이제 형무소로 넘어가게 되는 거고 입건은 형사 입건해서 경찰서에서 이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그런 경우를 입건이라고 해요 운전면허가 그때 입건됐을 때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느냐 벌점 100점을 받아요 보복운전으로 입건이 되면 벌점 100점을 받아서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구속과 입건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 구속은 면허 취소 입건은 정지 100일이에요 이거 정리를 잘 해 놓으셔야 돼요 보복운전에 두 가지가 있어요 입건과 구속이 있고 입건은 100점 벌점을 받고 구속은 면허 취소에요 100점 벌점이면서 정지 100일이 되는 거예요 구분 정확하게 하실 수 있겠죠 보복운전 입건과 구속의 차이 기억해 놓으십시오 157번 도로교통법령상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행자요 너비 1m 이하의 동력이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상의 보행자 정의를 봐야겠죠 보행자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여기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구장치란 뭐냐 1m 이하의 너비를 가진 것으로써 다음 각호의 기구장치를 말합니다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가 보행보조용 의자차죠 노약자용 보행기 놀이기구 어린이가 이용하는 거고요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륜 자동차 원동기 자전거 또는 자전거인데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거 도로의 유지보수 도로상의 공사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나 장치 요런거를 도로 위에 있다면 그거는 보행자라는 거죠 근데 동력이 없는 손수레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거 보행자로 본다고 했죠 근데 보행자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틀렸네요 1번이 틀린 답이 되겠고요 답은 찾았고 2번 너비 1m 이하의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이다 보행보조용 의자차 여기 있죠 2번 조항에 보행보조용 의자차 보행자입니다 맞아요 3번 끌거나 들고 통행해야 보행자며 근데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차예요 차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가 아니죠 맞는 거죠 너비 1m 이하의 노약자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은 보행자다 여기 보면 3번 조항에 노약자용 보행기 들어있죠 요거 보행자입니다 보행자라고 했으니까 맞는 답이죠 따라서 1m 이하의 동력 없는 손수레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인데 보행자 아니라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158번 도로교통법상 가장 안전한 운전을 하고 있는 운전자 누군가 볼게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에 주의하여 보행자 옆을 주행한다 이거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가 있으면 사람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차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하여 보행자 옆을 이렇게 주행을 해야 돼요? 아니죠 거리를 두고 완전 옆차로로 이렇게 가든지 좀 천천히 서행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옆으로 나란히 이렇게 가면 안 되죠 틀렸어요 2번 가파른 비탈길의 오르막에서는 속도를 높여 주행한다 여기 속도를 높인다 이러면 거의 대부분 틀린 얘기죠 비탈길 오르막 차 올라갈 때 속도를 막 우왕 해서 올라가요 그렇게 가는 거 아니죠 줄여서 서행해 줘야 되고요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한다 그래야 되죠 이거는 도로통법에 나오는 얘기에요 모든 차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에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음기를 울려서 어린이에게 위험을 알려준다 경음기 울린다 그러면 대부분이 이게 틀린 답이죠 어린이는 놀랄 수가 있죠 어린이는 경음기 울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신호등 없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한다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59번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보행자 보호 옳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운전자가 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서행 일시정지하지 않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한 경우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그죠 승용차 6만원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단속됐다는 얘기입니다 맞고요 도로 외의 곳을 운전하는 운전자에게도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도로가 됐든 도로가 아닌 곳이 됐든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갖죠 맞아요 3번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이거는 상식이죠 횡단보도 건너려고 있는 사람 있으면 딱 서야되죠 당연히 맞고요 4번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서행하여야 한다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아요 신호기 없는 데서 서행해야지 이게 아니라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서행을 하는게 아니라 뭐래요 일시정지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차가 딱 서면 여기서 서행하는게 아니라 정지선이 앞에 딱 서야되는 거죠 서행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어요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마치 답인 것 같은데 잘 읽어 보셔야 됩니다 160번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 일단 뭡니까 요거죠 요거 여기 차선으로 구분을 해서 요쪽 차선으로 구분된 요쪽 부분 여기 길 가장자리 구역이죠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찾아보래요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곳이다 그죠? 맞는 얘기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 자전거를 위해 설치한 곳 자전거도로죠 이거는 아니고 이건 차로고요 당연히 아니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길 가장자리 구역의 정의를 아느냐 이 문제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곳 이랍니다 답이 1번이죠 161번 승용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승용차 운전자 보도 횡단할 수 있는 곳 어디겠습니까 하는 거죠 도로 외의 곳에 출입을 하는데 즉 이쪽에 보도가 있는데 이쪽에 주유소가 있는 거예요 요런 경우 요렇게 들어가야 되죠 요럴 때 보도를 횡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언제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로 외의 곳에 출입을 할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죠 안전지대 이외의 곳 횡단보도 이외의 곳 차로 외의 곳 아닙니다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는 보도를 횡단할 수 있는 거죠 다음 1번입니다 162번 시내도로를 매시 50km로 주행하던 중 무단횡단 중인 보행자를 발견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무단횡단 보행자 발견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속도를 줄여가지고 여차하면 바로 설 수 있게 서행운전 모드로 바꿔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상등 켜가지고 뒷차한테 앞에 뭐가 문제가 있다 알려주는 신호를 보내줘야죠 그래야 뒷차도 멈출 테니까 나만 멈추면 뭐예요 무단횡단자가 뒷차가 와서 쳐버리면 끝이잖아요 뒷차한테도 알려줘야 됩니다 그 조치 방법 제대로 한 사람 누구냐 하는 거죠 횡단 중이므로 급브레이크 합니다 이거 안되죠 뒷차한테 영향이 있죠 무행자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 사이로 주행한다 무행자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요렇게 간다 하는 거군요 당연히 위험합니다 속도를 줄이며 멈출 준비를 하고 비상전멸 등으로 뒷차에도 알리면서 안전하게 정지한다 이게 맞죠 경험기로 주의를 주면 다소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빵 그러고 지나간다는 얘기잖아요 안되죠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6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 등에 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보행자 보호 맞지 않는 거 찾아볼게요 1번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 옆을 지나가는 경우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을 해야 된다 안전거리 두고 서행해야겠죠 맞고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맞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 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여야 한다 이것도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죠 근데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합니다 서행하는 게 아니라 딱 서는 거예요 일시정지 법적 정의가 뭐예요 바퀴의 구름을 딱 멈추는 거 그게 일시정지입니다 서행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 틀렸어요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잘 읽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행이 아니라 일시정지입니다 답 4번입니다 164번 보행자의 횡단보도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했습니다 보행자와 횡단보도 어떻게 통행해야 됩니까 좌측 통행합니까 이제 우측 통행하죠 여기 보면 횡단보도도 여기가 좌측이고 여기가 우측인데 우측에 화사표가 이렇게 있잖아요 화사표 이쪽으로 통행하라 하는 거죠 우측 통행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우측 통행 또는 화사표가 있는 곳에서는 화사표 방향 이게 맞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중간 부분 통행해요 아니에요 우측 통행하는 거고 어느 쪽에는 괜찮아요 아니에요 우측 통행하는 겁니다 우측 이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왜 우측 통행을 시키냐면 차가 우측 통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좌측 통행을 하게 되면 바로 우회전 하자마자 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우측 통행하게 되면 이만큼 안전거리를 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차가 우측 통행이면 사람도 우측 통행 이렇게 가는 겁니다 015번 보행자의 보호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우리 자동차들은 보행자 보호 의무가 있죠 맞는 거 찾아보래요 무단횡단하는 술 취한 보행자를 보호할 필요는 없다 보행자는 술이 취했든 안 취했든 무단횡단을 하든 안 하든 어쨌든 보행자잖아요 생명이니까 보호를 해줘야겠죠 틀렸죠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횡단 중인 보행자의 통행을 방행하여도 무방하지 않죠 무단횡단도 지금 지켜줘야 되는 마당에 신호도 있는 도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 보행자 당연히 지켜줘야죠 보행자 신호기에 녹색 신호가 전멸하고 있는 경우 차량이 진행해도 된다? 보행자 신호 초록색 신호 났는데 횡단보도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차량 진행해도 됩니까? 안 되죠 기다려야 돼요 아직 횡단 신호인 거니까 진행하면 안 됩니다 4번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경우 신호에 따르는 보행자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RTOR이라고 이게 뭐냐면 Right turn on red 즉 빨간불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이 정책을 채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횡단보도가 녹색이 들어있는 상태인데 우회전을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 보행자가 건너가고 나서 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상태가 되면 그때 우회전을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지 보행자가 있는 상태에서 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보행자를 방해해서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166번 도로의 중앙을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로 맞는 걸 쓰여 냈습니다 도로의 중앙이요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를 갈 수 있는 사람 막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도로톱보철 구조에 보면 행렬들의 통행 해가지고 학생의 대열과 그 밖의 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나 행렬은 차도로 통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우측으로 통행을 해야 돼요 통행 하더라도 근데 행렬은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나 시가 행진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을 통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누가요? 행렬이요 그러면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시가 행진하는 행렬 요거는 중앙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네 답 1번이 되겠네요 167번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요 비신호 횡단보도죠 그냥 횡단보도 그림만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안전합니까 하는 거죠 횡단한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전방을 잘 살피면서 서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렇게 운전을 하셔야 되죠 사람 없다고 그대로 달려오던 속도 60km, 70km 그대로 진행하면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사람을 충격할 수도 있는 거죠 사람이 없을 때 빠르게 지나간다 틀렸죠 천천히 가야 되죠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경흥기를 울린다 경흥기는 아니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경흥기는 간혹 맞을 수도 있어요 경고를 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진행하는 게 틀렸죠 답이 1번이 됩니다 168번이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고자 할 때 보행자가 횡단보도에서 횡단 중인 경우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이렇게 와서 우회전을 이렇게 딱 하는데 여기 횡단보도 사람이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나 이거죠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서둘러 우회전한다 서둘러 라는 말 나오면 틀린 거죠 서두르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우회전할 수 있다고 판단되더라도 일시정지 해야 되죠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면 무조건 진행한다 아니죠 보행신호등이 적색이라도 보행하는 보행자가 남아있으면 진행할 수 없죠 틀렸고 서행하며 보행자보다 먼저 우회전한다 보행자보다 먼저 우회전 틀렸죠 보행자 다 건넌 다음에 우회전하는 겁니다 4번 보행신호등이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어도 보행자의 횡단이 종료될 때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요게 맞는 얘기죠 기다려줘야 됩니다 빨간불이었어도 다 건너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답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9번 차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여 건물 등에 진입하려고 한다 운전자가 행하여야 할 순서로 올바른 것은 우회전에서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가 이렇게 우회전해서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보도가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오른쪽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요 때 운전자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경음기를 울리는 건가요 방향지시등을 켜는 건가요 당연히 방향지시등 먼저 켜야겠죠 경음기를 왜 울려요 경음기는 건물 진입할 때 경음기 울리면서 진입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방향지시등 먼저 켜는 거니까 2번 아니면 3번이 답이고 먼저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죠 여기 서서 보도를 건너고 있는 보행자가 있는지 이런 거 확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좌우를 먼저 확인합니다 경음기를 울리는 게 아니에요 경음기 울리면 일단 오답입니다 좌우를 확인해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 이쪽에서 오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서행으로 진입합니다 서행으로 진입하는 것만 알아도 이 위에가 다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이 3번 방향지시등 켜고 일시정지한 다음 좌우 확인하고 서행으로 진입합니다 이게 답이 3번이 된다 하는 겁니다 17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전했습니다 보행자의 횡단방법이요 도로를 어떻게 건너는가 보행자의 도로 횡단방법을 살펴볼게요 도로교통 10조의 도로 횡단에서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고요 그게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은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를 안 쓰고도 지체장애인은 길을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네요 지체장애인의 경우라도 반드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해서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 아닙니다 반드시 아니에요 안 쓰고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냥 건너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휠체어 탄 장애인이 무단횡단으로 건넌다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요?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제 조건이 있는데 아무 데나 막 건넬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될 때 차가 안 올 때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전제가 꼭 필요해요 무작정 아무 데나 막 건너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안 되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해야 돼요 171번 야간에 도로상의 보행자나 물체들이 일시적으로 안 보이게 되는 증발 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위치가 어디냐 했습니다 내 차의 라이트와 상대편 차의 라이트가 겹치게 되는 이 부분에서 증발 현상이라는 게 발생해요 서로 라이트가 빛나면서 보이지 않게 되는 이런 상황이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증발 현상이라고 그래요 어디서 나타나겠습니까? 하는 거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이런 중앙선의 부근에서 빔이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을 해요 그래서 즉 도로의 중앙선 부근에서 증발 현상이라는 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빔이 딱 꺼지거나 상대방 차가 최대한 많이 다가오거나 그렇게 되면 이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확 튀어나와 보이는 것처럼 나타난 현상 증발 현상이 됩니다 아주 위험한 현상이고요 미리 전방서부터 횡단보도에 접근할 때는 주의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야간 운전 시 특히요 다음 3번이 되겠습니다 172번 보행자의 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행자 통행이요 보행자는 도로 횡단 시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신속히 횡단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가면 안 돼요 보행자는 차의 노면전 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된다 하고 있죠 지체장애인은 도로 횡단 시설에 있는 도로에서 반드시 그곳으로 횡단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죠 반드시 그곳으로 이거 아니에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느냐 하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도 도로 횡단 할 수 있습니다 언제요? 다른 교통에 방해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된 도로에서는 신속하게 도로를 횡단해야 된다? 안 되죠 횡단 금지인데 왜 건너요 안 됩니다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가장 짧은 거리로 최단거리 횡단이라고 하는데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3항에 보행자는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한다 답이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173번 보행자의 보도통행 원칙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도 내 우측 통행해야죠 보행자는 우측 통행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도로토보 8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174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의 행동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어요 이거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서행 얘기 또 나오겠죠 보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인하고 서행하며 통과한다 서행하면 안 된다고 했죠 뭐예요 일시정지해야 되는 거죠 같은 보기가 나오고 이번에는 일시정지하라고 했어요 2번 맞겠고요 두 가지 찾아볼게요 항은 찾았고 3번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서행하며 통행한다 서행이 아니죠 일시정지하면서 통과하라고 했죠 일시정지한 다음에 통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신호기 없는 데서는 보행자 없어도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2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175번이요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보호에 대한 설명 중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끌고 걸어가는 사람은 보행자에 해당합니다 자전거는 탑승하면 차로 인정하고요 끌고 걸어가면 보행자로 인정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널 때 자전거 끌고 걸어가야겠죠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비신호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차량은 보행자에 우선하여 통행할 권한이 있다? 아니죠 선진입 차량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차량 대 차량일 때 얘기지 보행자 늘 우선하죠 지방경찰청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에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그죠 보행자 전용도로에 설치권자 지방경찰청장 맞죠 보행자 전용도로에는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답이 3번과 4번이네요 왜 보행자 전용도로에 유모차를 끌고 갈 수 있냐 유모차 차 아니냐 유모차는 차가 아닙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 보행자예요 당연히 그래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이 3번과 4번이 되죠 보행자의 통행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보행자의 통행 보행자는 예외적으로 차도를 통행하는 경우 차도의 좌측으로 통행하는 게 아니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해야 되는 겁니다 차도의 좌측이 틀렸죠 보행자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따라 행진 시에는 도로의 중앙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행렬의 통행이죠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차장에 있는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 도로 횡단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장 짧은 거리로 이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도로 횡단 시설이 없는 경우 보행자는 안전을 위해서 가장 긴 거리로 도로를 횡단해 가장 짧은 거리로 이행을 하게 되어 있죠 답이 맞는 거 찾으러 갈 수 있으니까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177번 승용 자동차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을 위반하는 경우 범칙금이 얼마냐 했습니다 범칙금이니까 경찰이 단속한 거죠 어떤 경우입니까 차마의 운전자가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해서 좌우측을 살피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왔거나 그러면 보행자 통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범칙금이 부과되는데 통행 구분의 위반이죠 승용차, 승용 자동차 운전자이기 때문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액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178번 다음 중 보행자 보호와 관련된 승용 자동차 운전자의 범칙행위에 대한 범칙금액이 다른 것은 했습니다 이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범칙금액을 내 따라야 맞출 수 있는 거니까요 신호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횡단을 방해하는 경우 횡단보행자 횡단방에 승용 자동차 6만 원 내게 되어 있고요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 위반 이거 역시 6만 원 내게 되어 있고요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모든 차가 5만 원이에요 물건 던지는 거 5만 원입니다 이것만 다르네요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어린이나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등의 보호 위반도 6만 원이에요 그래서 답은 물건 던지는 행위 5만 원이니까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179번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바람직한 태도는 했습니다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아니에요 무단횡단이라 하더라도 생명이지 않습니까 지켜줘야 됩니다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에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자동차 옆을 지나는 보행자 각별히 신경 써서 거리도 두고 운전을 해야겠죠 보행자가 자동차를 피해야 된다? 보행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심리가 이래요 저 차가 나를 위해서 서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길을 건너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 입장에서는 저 사람 차가 오니까 서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보행자를 차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차가 보행자를 피해야 되죠 이것도 틀린 얘기고 운전자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보호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보행자를 보호해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보행자 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180번이요 다음 중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게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했죠? 안전표시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도로의 부분이에요 도로 외의 부분이면 길가장자리라고 하실 텐데 도로의 부분에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안전표시를 한 부분 어디겠어요? 당연히 횡단보도가 되는 거죠 도로통법상의 정의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횡단보도라 합니다 답이 3번이죠 181번 다음 중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 조치로 잘못된 것을 전했습니다 어린이 보호표지가 있는 곳에서는 어린이가 뛰어나온 일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된다 그렇죠 보도를 횡단할 때는 서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한다 보도를 횡단할 때요 보행자 보호법은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에요 일시정지 얼핏 보면 맞는 얘기 같은데 보도 횡단 시에는 당연히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입니다 지금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게 아닙니다 일반적인 보도를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건물 주차장 같은 거 들어가거나 이럴 때요 보도를 건널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일시정지를 하라는 얘기에요 상황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거니까 이거 2번이 잘못된 거죠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일단은 보호를 해야 된다 왜요? 생명이니까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 중일 때는 일시정지 하게끔 하고 있죠 이거 맞습니다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82번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된다 맞죠? 최단거리 횡단이라고 했죠 보행자는 모든 차에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면 안 되죠 무단횡단 방지를 위한 차선분리대가 설치된 곳이라도 넘어서 횡단할 수 없죠 넘지 말라고 해놓은 건데 그죠? 네 답이 3번이죠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때 차도로 통행할 수 있다 그죠? 보도가 못 가는 상황이니까 차도로 밖에 갈 수 없으니까 그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183번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준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했네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요 준하는 범위에 한대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포함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대우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건데 도로교통법 제 11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호에 보면요 2항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했어요 그런 사람들은 안내하는 개 데리고 다니도록 해야 되는 그 조항인데 이에 준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궁금하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보면 첫 번째로 듣지 못하는 사람 두 번째로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세 번째로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않냐고는 보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죠 보면 어린이 또는 영유아는 나와 있지 않죠 네 답이 1번이네요 보면 의족 등을 사용하지 않냐고는 보행할 수 없는 사람 이 세 번째 조항이 있고요 신체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사람 얘기하는 거죠 여기요 듣지 못하는 사람 청각장애인 얘기하는 겁니다 듣지 못한 사람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 어린이 또는 영유아와 해당하겠네요 184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는 세노위반을 한 승용차 운전자에 대해서 기존의 벌점을 두 배로 부과한다 했어요 이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하는 거죠 도료통본 시행규칙 별표 28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기준표가 나오는데 거기 사항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도를 위반하는 거 있죠 60km 초가 40에서 60초가 신호 및 지시위반하는 거 그 다음에 20에서 40초가 보행자 보호 불이행까지 이 5가지 조항에 해당하는 중에 어느 하나를 행하면은 벌점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점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왜 시간을 이렇게 정했냐면 스쿨존 또 노인존 실버존 장애인보호구역 캔디캡존 세 가지 보호구역에서는 요 분들이 보통 활동하는 시간이 8시부터 오후 8시까지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대에서 만약에 요거를 다섯 가지 행위를 위반했다 그러면 두 배로 벌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시간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85번 4.5톤 화물자동차 차종하고 그 다음에 시간대 오전 10시부터 11시 1시간이죠 그 다음에 장소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위반행위가 주차위반이네요 그때 과태료가 얼마냐 하는 거예요 일단 4.5톤 화물자동차가 속하는 차종은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을 해요 그 다음에 시간대가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니까 요거는 1시간 동안 위반을 한 거죠 시간 1시간대 하고 2시간 이상 때 하고 달라요 1시간대 했으면 9만원이고 2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만원을 부과를 받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주차위반을 한 거니까 주차위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와 행위자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때 과태료가 얼마냐 했으니까 과태료를 찾아보면 됩니다 1번 조항에 해당하겠죠 승합자동차고 원래 9만원인데 2시간 넘으면 10만원이죠 지금 1시간이니까 9만원에 해당하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쉽지 않죠 네 어려운 문제인데 문제의 포인트는 4.5통 화물차가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한다는 것 그 다음에 시간대가 1시간 위반을 했다는 거 그럼 앞에 거에 해당한다는 거 그 다음에 위반행위가 뭐냐 주차위반을 하면 얼마냐 하는 거죠 요거요 정답은 9만원 3번이 되겠습니다 186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해냈습니다 이거 문제 많이 나오죠 네 벌써 5번째 해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도료통법 8조 보행자의 통행 방법 보행자는 보도 우측 통행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의거해서 시행을 했다고 했죠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네요 보도에서는 좌측 통행이 아니라 우측 통행이 원칙입니다 답이 1번입니다 187번 다음 중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이 아닌 경우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도로통법 7조에 보면요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조항이 나오는데 말이나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는 사람 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거 차마의 정의에서 차 자동차 이런 것들을 구분했는데 이 마에 보면 이게 말하고 소를 말해요 그래서 차마에 정의하면서 차마가 도로 다닐 수 있다고 했잖아요 말도 즉 말과 소도 도로 다닐 수 있기 때문에 도로 통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에 작업을 하고 계신 분 당연히 도로 이용할 수 있겠죠 이분이 청소해야 되는데 도로 못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 장이행렬 돌아가신 분들 추모하는 행렬들 있죠 장이행렬은 또 차도를 이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걸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도로에서 청소나 보수 등 작업하고 있는 경우 마에 소 등 큰 동물을 몰고 가는 경우 장이행렬인 경우 이런 경우들은 차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유모차를 끌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에요? 차에요? 이거 보행자에요 왜요? 유모차하고 전동휠체어 있죠 보행보조형 의자차라고 하는 거 유모차와 보행보조형 의자차 이거는 보행자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보행자는 차도를 통해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닌 경우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88번 운전자가 진행방향 신호등이 적색일 때 정지선을 초과하여 정지한 경우 무슨 처벌을 받게 되나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처벌받을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아니죠 정지선을 적색상태로 통과하는 초과하여 정지하는 경우 이거 정지선 위반인데 단순히 정지선 위반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고 신호등이 적색일 때 이 정지선을 초과해서 정지하면 바로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아요 왜 이렇게 처벌을 하냐 하면 어떤 분들은 신호위반을 하려다가 경찰이 있거나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멈춘 거예요 그런 케이스들 많고 그래서 적색 신호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을 밟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문제 요차로 통일방법 위반이냐 일시정지 위반이냐 신호위반이냐 서형위반이냐 정답은 3번 신호위반이 되겠습니다 189번 다음 중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을 때의 올바른 운전방법을 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장애인 보조견 데리고 길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때 운전자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하는 거죠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 도로교통법 49조에 나오는 사항이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흰색 지팡이를 가지거나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일시정지하는 경우 또 어디 있었어요?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할 때 그 다음에 어린이가 도로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놀이를 할 때 등 어린이에 대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또 지하도나 육교 등 도로 횡단 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 장애인이나 노인 등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경우 육교를 이용할 수 없는 또 지하도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일시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또 일시정지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올바른 운전 방법은 뭐냐 했어요 일시정지한다가 답이 되겠죠 뭐 주정차 금지라고 그대로 진행한다든 상관이 없죠 즉시 정차에서 되돌아가도록 안내한다 안되죠 경음기 울린다 이게 보호입니까 아니죠 반대 얘기가 써있네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190번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을 때 차량 통행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래요 비신호 횡단보도요 그때 보행자가 건너고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해야죠 보행자가 횡단보도 건너고 있으면 일시정지합니다 이것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경음기 울리면서 서행 안됩니다 전조등 전멸하고 그러면 그것도 매너가 아니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 자체가 안되죠 경음기 울리면서 전조등 전멸하면서 서행도 안되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27조 보행자의 보호조항에 나오는데요 그러면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는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여기 보면 경음기 울리고 전조등 전멸하고 이런게 다 위험을 주는 행동들이죠 주지 아니하도록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어디에 일시정지해요? 횡단보도 앞에 보면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 거기서는 정지선을 말해요 정지선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횡단보도 앞에 서야된다 하는거죠 횡단보도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91번 무단횡단하는 보행자 보호에 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도 보호해줘야 되죠 잊으시면 안됩니다 맞는거 찾아볼게요 교차로 이외의 도로에서는 보행자의 의무가 없지 않아요 늘 어디서든 있어요 도로 외의 곳에서도 있습니다 틀렸고 2번 신호를 위반하는 무단횡단 보행자는 보호할 의무가 없지 않아요 있어요 이것도 지켜줘야 됩니다 3번 무단횡단 보행자도 보호를 해야 돼요 1번 2번과 다 반대되는 얘기죠 3번은 3번 맞고요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무단횡단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없지 않아요 항상 보행자는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2번 다음 보행자 중 차도의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은 했어요 차도 통행 허용되지 않는 사람 차도 못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타고 가는 사람 보행보조용 의자차 뭐로 분류된다고요 보행자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보행자 또 누가 있어요 유모차 끌고 가는 사람 이거 보행자입니다 보행자 차도 통행은 허용 안되죠 답이 1번이네요 이거 차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또는 행렬 시행령 7조에 보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보면 사다리 목재 그 밖의 보행자 통행에 지향을 주 우려가 있는 물건을 운반 중인 사람 갈 수 있고요 도로에서 청소 보수 하시는 분들 가실 수 있고 군부대나 이밖에 준하는 단체의 행렬 갈 수 있습니다 허용되지 않는 거니까요 보행자가 허용이 안되겠죠 답 1번이 되겠습니다 93번 다음 중 보행등의 녹색등화가 전멸을 하고 있어요 초록불 깜빡일 때 얘기하는 거죠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통행 방법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보행의 방법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나와 있어요 보행신호등이 녹색이 켜져 있는 딱 켜 있는 우리가 솔리드 그린이라고 부르는 딱 켜 있는 녹색등화가 있고 전멸하는 녹색등화가 있고 적색등화가 있죠 이 세 가지로 보행신호등은 구분이 되는데 녹색등화는 어떻게 해요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입도 가능하고 보행중인 사람은 다 건널 수도 있고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녹색등화의 전멸이요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이때 보행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뛰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하여서는 아니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하거나 그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녹색등화 깜빡이면 횡단보도 진입 못합니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건너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횡단보도 건너고 있는데 초록불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돼요 빨리 가야 돼요 근데 딱 보니까 너무 멀어 가지고 그 깜빡이는 시간 안에 횡단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횡단 시작해 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시다가 초록불 만나서 못 갈 것 같은데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분 본 적 없습니다 뛰면 뛰었지 그죠? 원래 횡단보도 그렇게 건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빨간불 건너다가 빨간불 돼 가지고 저쪽에서 오시는 분들이랑 사고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차량 근데 원래 이제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를 해야 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12대 중과실 처리를 하게 되는데 깜빡일 때 부딪히면 12대 중과실 처리를 하죠 근데 12대 중과실 아닌 건 뭐냐면 그 깜빡일 때 진입을 하고 건너다가 빨간불 된 상태에서 차에 충격되게 되면 12대 중과실 처리를 안 해요 그건 종합보험 가입돼 있으면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걸 다 이제 차량 운전자가 증빙을 해야 되고 그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하실 때는 횡단보도 앞에는 초록불이 됐든 깜빡이 됐든 딱 서서 일단 정지했다가 빨간불 됐을 때 통과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 다음 보행신호 빨간불 되면 당연히 횡단보도 횡단을 해서는 안 되겠죠 올바른 통행 방법을 물어보고 있네요 볼까요? 횡단보도에 진입하지 않은 보행자는 다음 신호 때까지 기다렸다가 보행등이 녹색등화 때 통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전멸할 때 진입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1번이 맞는 얘기네요 횡단보도 중간에 그냥 서 있어요? 너무 위험하죠 신속히 보행을 완료하거나 돌아오거나 해야죠 다음 신호를 기다리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돼요 진입하면 안 되니까요 적색등화로 바뀌기 전에는 언제나 횡단을 시작할 수 있다? 안 되죠 다음 신호에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문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194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도를 통해 가는 보행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25cc 미만의 이륜차를 타고 보도를 통해 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죠 이륜차 타고 가는 사람이 어떻게 보행자예요 운전자지 그죠 틀렸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틀렸죠 자전거는 이것도 차잖아요 차 탑승하고 가는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운전자예요 3번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다 맞아요 왜냐면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휠체어는 휠체어인데 전동 휠체어 본 적 있죠 위잉 하고 가는 거 그게 보행보조용 의자차거든요 전동인 경우도 있고 그냥 휠체어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있죠 왜냐면 그거는 차가 아니에요 보행자로 볼 수 있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9c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사람은 보행자로 볼 수 없어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차잖아요 그죠 당연히 운전자에 해당합니다 따라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9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어요 보행자 전용도로요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통행속도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 그 차의 경우에 어떻게 운전하느냐 하는 거죠 보면 보행자 전용도로에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냐 하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래요 그렇게 하거나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면 일시정지를 하게끔 하고 있죠 1번은 맞는 얘기네요 차마의 운전자는 원칙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없죠 원칙적으로 안 되죠 그럴 거면 전용도로라는 표현을 안 썼겠죠 3번 경찰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어요 보면 도요토보 28조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조항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 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거든요 3번 틀렸고 4번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할 때에는 일시정지 하여야 한다 그죠 여기 보면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도록 하고 있죠 요거 맞는 얘기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196번 노인보호구역에서 자동차에 식구가던 화물이 떨어져 노인을 다치게 해서 이주진단에 상해를 발생시킨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요거 12대 중과실 상태에서 12번째 적재물고정조치 위반이라는 조항을 위반한 거죠 12대 중과실에서 요거 2014년 12월 30일날 법이 개정이 되면서 원래 11대 중과실이었다가 12대 중과실로 한 조항이 늘어났죠 늘어난 조항이 바로 적재물고정조치 위반이 되겠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합의 의사를 밝혔다 하더라도 즉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래요 1번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맞죠 그 다음에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죠 1번에서 지금 처벌된다고 했잖아요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아니요 종합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됩니다 손해를 전액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지금 3번과 4번이 상관다는 얘기고요 1번과 2번이 상관다는 얘기네요 답이 1,2번 중에 하나거나 3,4번 중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고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얘기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해자와 합의되면 처벌되지 않는다 이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반의사 불벌죄라고 표현해요 반의사 의사에 반하여 불벌죄 벌하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죄라는 건데 합의하면 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반의사 불벌죄인데 그 예외조항으로 12개를 적어놓은 거예요 교통사고처의 특례법에서요 그래서 반의사 불벌죄인데 예외라는 거는 합의하면 다 용서해 주는데 예외가 잡혔으니까 용서 안 해준다는 얘기죠 피해자 의사에 상관없이 청사처벌되는 게 바로 그 12대 중과실 사고가 되겠습니다 운전하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12대 중과실 사고죠 그래서 답은 1번과 4번이었습니다 19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가장 올바른 횡단방법은 했어요 횡단보도 없으면 어떻게 횡단해야 됩니까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10조에 보면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원칙이에요? 최단거리 횡단 원칙이죠? 네 가지 중에 최단거리 횡단이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4번 도로에서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한다 최단거리 횡단 원칙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19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27조 보행자 보호조항에 보면요 보행자 여기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 이 자전거를 탄 상태는 차로 표현이 되면서 탑승자가 되지만 끌고 통행을 하면 이걸 일종의 도구로 보면서 보행자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횡단보도를 횡단할 때는 보행자여야 되는데 뛰어간다 하더라도 보행자는 보행자죠 손수레를 끌고 횡단하면 이건 보행자예요 왜요? 손수레는 차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보행자에 해당하죠 유모차 제가 뭐라고 하십니까? 유모차와 보행 보조형 의자차 전동휠체요 이 두 가지는 보행자라고 했죠 이것도 당연히 해당을 하죠 횡단할 수 있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횡단할 수 없죠 왜냐하면 자전거 탑승 상태면 이게 뭐예요? 차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전거 타고 횡단하다가 차량 부딪혀서 사고가 나면 이거는 차 대차 사고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횡단보도를 건너실 때는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건너셔야 됩니다 그래야 도로교통법이 보장하는 보행자로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차마의 통행 방법 13조에 나오는 얘기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 차마는 보행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건 다 맞는 얘기고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서행하여 좌우를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하여야 한다 보도가 있으면요 어떻게 해야 차는? 반드시 일단 정지를 합니다 서행이 틀렸네요 이거 잘못된 거죠 도로 중앙의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 그죠?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쪽 우측 부분으로 통행을 하게 돼 있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해야 된다 다 되죠? 이게 중앙선이 없는 케이스는 일로 가든 일로 가든 상관없는 거죠 그래도 맞는 거고요 틀린 거? 서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도 보도 앞에서는 반드시 일단 정지하게 돼 있습니다 답이 2번이죠 20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보행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써냈어요 보행자의 보호요 횡단보도가 있을 때 그 직전에 일시정지하여야 된다 맞는 얘기죠 경찰 공무원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안 되겠죠 경찰이 건너라고 했으니까 수신호가 전자신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경찰의 신호를 따라서 하게 돼 있죠 교차로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맞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 한다고 했죠 즉 여러 문제를 푸실 때 서행 얘기가 나오면 어 이거 서행인가 일시정지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서행 얘기가 나와있는 걸 찍으면 되는 겁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는데 서행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행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일시정지는 아닌가 이렇게 한번 의심을 해 보시고 모르겠으면 그거 찍으십시오 답이 4번이죠 201번 차량 운전 중 차량 신호등과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등이 모두 고장났대요 그러면 횡단보도 통과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갈 때 얘기입니다 횡단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서행으로 통과한다 아니죠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일시정지 한다고 했죠 서행 또 문제가 나오네요 횡단보도에 사람이 없으면 서행하지 않고 빠르게 통과한다 아니죠 서행 빠르게 다 안 됩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니까요 신호등 고장으로 횡단보도 기능이 상실되었으므로 서행할 필요가 없다 없는 건 아니죠 당연히 일시정지 해야 되니까요 또 횡단한 사람이 있는 경우 횡단보도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이게 답이네요 이 경우는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202번 도로교통법상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통행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보차 구분이 안 되는 도로요 그때 어떻게 하느냐 도로교통법 8조에 보면요 차마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을 하도록 하고 있어요 어디서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냐는 경우요 그러면 길 가장자리로 가거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가라 하는 거죠 그 보기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보행을 한다 여기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203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가 통행하는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보행자 전용도로 통행이 허용된 차마 보도로 차가 들어온다는 얘기거든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보행자의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죠 어떨 때요 위험하게 할 수 있을 때는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보행자 있는 경우 서행으로 진행한다 서행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보행자 걸음속도로 진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음기 안 되죠 걸음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고요 보행자 없는 경우 신속히 아니죠 보행자 없는 경우도 주의를 해야 되죠 문제는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04번 도로교통법상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보호도가 되겠죠 다음 1번입니다 이거 이건 도로교통법 2조 정의에 나와요 문제 자체가 보호도의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1번입니다 205번 도로교통법상 보행신호등이 전멸할 때 올바른 횡단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보행신호등 전멸이요 보행신호등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죠 딱 켜 있는 초록불 있고 깜빡이는 초록불 있고 빨간불 있고 그렇죠 각각의 다 보행법이 다른데 살펴보죠 보행신호등에서 녹색신호등이 들어오면 보행자는 횡단보도 횡단할 수 있고요 전멸할 경우에는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고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히 보행을 완료하거나 횡단을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됩니다 적색은 진입해서는 안 되고요 아닌 거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지금 보행등 전멸이에요 녹색전멸 녹색전멸 시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하는 거죠 보행자는 횡단을 시작해서는 안 되죠 보행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신속하게 횡단을 완료해야 되고요 못할 것 같으면 중지하고 보도로 되돌아와야 되죠 횡단을 중지하고 다음 신호 기다리는 건 좋은데 어디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버려요 이러면 안 되죠 아주 위험합니다 아예 빨리 건너거나 못 갈 것 같으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와야 되죠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4번이 되겠죠 206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서행해야 할 경우 언젠가 했습니다 자전거 끌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 이거 보행자죠 보행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일시정지 해야죠 서해야될 경우 찾으라고 했으니까 이거 아니고요 이면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해요? 보행자의 옆을 지나가는 경우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하게끔 하고 있죠 도로교통법 27조에 보면요 이거 맞는 얘기네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일시정지 해야 되죠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는 것을 봤을 때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보행자 보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근데 옆을 지나가는 이 케이스는 서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답이 2번입니다 207번 도로교통법상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몇 킬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 설치한다 바로 안에 맞는 것은 일단 고원식 횡단보도가 뭔지 알아야겠죠 횡단보도가 교차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게 돼 있죠 이때 횡단보도 여기가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면 이렇게 튀어 올라와 있는 거예요 보행자들이 이렇게 건너는 거죠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횡단보도예요 툭 튀어 올라와 있는 여기 고원식 횡단보도죠 고원 아시죠 고원 고원이 이렇게 생긴 데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원이잖아요 횡단보도 이렇게 생겼다 하는 거예요 요렇게 제한속도를 몇 킬로 이하로 제한을 할 필요가 있을 때 이걸 설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언제요 고원식 횡단보도는 제한속도를 30kmp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도로에서 이걸 씁니다 참고로 요거 높이는 10cm 요 높이요 10cm 일단 요거는 제한속도는 고원식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는 제한속도는 시간당 30kmph 되겠습니다 답 3번이죠 8번 도로교통법상 차량운전 중 주의하면서 진행해야 되는 경우 언제냐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는 거 봤을 때 어린이가 도로에서 노는 거 봤을 때 요 때 어떻게 해요 어린이가 도로에서 위험한 행위를 할 때 일시정지 하죠 차량신호등이 적색등화 전멸신호일 때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 후 통과 황색등화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서행하면서 통과합니다 요 두개가 구분할 수 있어야겠죠 차량신호등 원형등화의 전멸상태일 때 황색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거고요 적색은 일시정지한 후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거에요 그래서 적색점멸과 황색점멸이 다른 겁니다 요거 문제 답은 주의하면서 진행하는 거니까 황색점멸 4번이 되겠네요 20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대각선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등화일 때 차마의 통행방법으로 오른 것은 했습니다 대각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등화 대각선 횡단보도가 뭐예요 횡단보도가 이거 이게 대각선 횡단보도입니다 요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녹색이래요 전부다 초록색이 지금 나고 있는 상태인거죠 전방향으로 다 이때 차마 어떻게 통행해야 됩니까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요 그냥 서 있어야죠 정지선을 다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죠 보행자 횡단에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 할 수 있다 안되죠 녹색등화니까 안되죠 보행자 횡단을 방해하면 안되는 겁니다 녹색등화 상태에서 우회전을 할 수 있는 것은 이쪽에서 오는 차의 방해 없이 이렇게 우회전 할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지 다른 보행자 횡단 얘기는 다른 겁니다 또 안되는 거고요 보행자 횡단하지 않는 방향으로도 진행할 수 없죠 진입하면 안되니까 보행자가 없을 경우 서행진행 안되죠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정지를 해야 됩니다 답이 1번이었네요 210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운전자가 그 차의 바퀴를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행위 뭐라고 하죠 이거 일시정지라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일시적으로 완전히 정지시키는 것 일시정지입니다 여론토법의 정의사항에 나와 있는 얘기죠 답이 4번이네요 211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곳은 의료용 전동휠체어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보행보조용 의자차라고 하죠 이걸 그래서 이 보행보조용 의자차랑 유모차는 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행자라고 했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없는 곳 어디냐 하는 거예요 자전거 전용도로 길 가장자리고요 보도 도로의 가장자리 자전거 전용도로는 자전거만 가는 거죠 보행자가 갈 수가 없지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즉 이 문제는 의료용 전동휠체어가 차냐 보행자냐 이걸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보행자가 되었으면 보행자가 갈 수 없는 곳이 어디냐 두 가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뭐 쉬운 문제는 아니죠 한꺼번에 두 개를 물어보니까 일단 여기서 보면 도로토법 2조조항에 차의 부분에서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보행자로 보는 거고 보행자는 보도로 언제나 통행을 해야 되는데 길 가장자리 구역이나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는 보차 구분이 안 된 도로에서는 도로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는 길 가장자리와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통행을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도도 나와 있고 길 가장자리 구역과 가장자리 다 나와 있으니까 통행할 수 없는 곳은 1번 자전거 자정도로가 되겠네요 212번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방법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지금 이 상태인데요 정의선에서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상태에서 가장 올바르게 좌회전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일반 도로에서는 좌회전하려는 교차로 직전에 방향지신을 켜고 좌회전한다 딱 여기 오자마자 여기서 깜빡이를 딱 키는 거예요 너무 늦죠 이미 한참 전에 여기서부터 깜빡이를 키면서 들어와야죠 틀렸고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한다 여기 보면 교차로 중심에 안쪽으로 돌아야죠 그래야 이쪽에서 같이 좌회전차가 있거나 그러면 부딪치지 않겠죠 바깥쪽으로 돌면 우회전하는 차나 좌회전하는 차들하고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틀렸네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더라도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하여 좌회전할 수 없다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하면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좌회전할 수 있습니다 틀렸고 반드시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는 상황에 따라 운전자가 판단해서 실시한다 어 이건 맞네요 좌회전할 때는 항상 서행은 해야 돼요 근데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죠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운전자가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맞는 거 4번이 되겠네요 213번 도로교통법상 설치되는 차로의 너비는 몇 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좌회전 전용 차로의 설치등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몇 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기준이 이거 3미터에요 3미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차로의 설치조항이 나오는데 보면 3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좌회전 전용 차로 설치등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는 275cm 이상으로 할 수 있다 했어요 275cm면 2.75미터죠 그래서 차로가 이 폭이 원래는 3미터씩인데 좌회전 전용 차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직진 직진 직좌일 수도 있고 좌회전 전용 차로 좌회전만 할 수 있는 전용 차로를 만들고 싶을 때 이때는 이 폭을 얘도 3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25cm를 감안 275cm까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각각에 맞는 거 보겠습니까 3하고 5,4 이 틀렸네요 3하고 275cm니까 답이 3번이 되겠네요 도로 우측 부분에 폭이 6미터가 되지 않냐 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어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이죠 폭이 6미터가 안 되는 경우 6미터 이하 이 케이스에서는 언제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도로의 좌측 부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면 안 된다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상대 방향의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여기서 차 오고 있는데 가면 안 되죠 또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고 다른 차와의 안전거리가 확보된 경우 그때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 당연히 가면 안 되는 거죠 3번이 갈 수 있는 케이스가 되겠네요 답이 3번입니다 215번 도로교통법상 시간대에 따라 양방향의 통행량이 뚜렷하게 다른 도로에는 교통량이 많은 쪽으로 차로의 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신호기에 의하여 차로의 진행 방향을 지시하는 차로 보겠습니까 이거 아침에는 이쪽이 3개 저녁에는 오는 쪽이 3개 가는 쪽이 2개 이렇게 이걸 바꾸는 거 변하는 거 아침과 저녁이 통행량에 따라 달라지는 거 어떤 차로예요 가변차로죠 변하는 차로 가변차로 버스전용차로 가속차로 앞지르기차로 이런 것들은 변하진 않죠 물론 버스전용차로는 쓸 수 있는 시간대가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차로 자체의 통행방향이 달라지진 않아요 방향의 통행량이 달라지는 거니까 진행방향이 달라지진 않잖아요 얘들은 이건 답이 1번 가변차로가 되겠습니다 216번 도로교통법령상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이것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이것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것을 하는 차도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 등에 주의를 하여야 한다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이거 해야 된대요 쭉 이렇게 오다가 이걸 하고 싶으면 우측 가장자리를 붙어서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된대요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회전 하려고 하는 거죠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는 주의를 해야 된다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이네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좌회전 아니고 좌회전 아니고 좌회전 아닙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우회전 하려는 차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하는 겁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21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다리 위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백색 실선으로 차로 변경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백색 실선 차로 변경 못하는 곳이죠 차로 변경을 제한하고자 하는 장소는 백색 점선을 하면 안되고 실선으로 해야 되요 차로 변경 금지 장소에서는 도로공사 등으로 장애물이 있어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차로 변경 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장애물인데 갈 수가 없는데 그죠 차로 변경 금지 장소지만 안전하게 차로 변경하면 법규 위반이 아니다? 아니죠 안전하게 한다고 위반이 아닌 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설명은 1번이 되겠네요 218번 다음 중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가 바뀐 후에도 지나가지 못해서 다른 차량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인 꼬리물기를 했을 때 위반 행위로 맞는 것은 이게 뭘 위반한 거냐 하는 거죠 위반의 명칭이 뭐냐 이거예요 교차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좌회전 이렇게 했는데 차들이 여기 있어서 교차로 한복판에 딱 서게 되는 이 케이스 꼬리물기 한다고 하죠 뭐 위반이냐 하는거죠 도려토호 25조인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에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서 교차로에 정지하게 돼서 다른 차 또는 노면전차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돼요 언제든? 녹색 신호일 때도 안 돼요 녹색 신호일 때도 앞에 막혀 있으면 녹색 신호여도 여기 정지선에 대기를 해야 됩니다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딱 서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위반행위의 명칭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219번 고속도로의 가속차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했습니다 가속차로가 어디에요? 자 이제 진입을 해가지고 고어부라고 하는데 고어부를 통과해서 본선으로 진입하려고 할 때 나는 이제 한 60km 정도 밖에 안 되고요 이쪽으로 통과하는 사람들은 거의 90km 가까이 통과를 하고 있잖아요 이 속도차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차도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속도를 낼 수 있는 구간을 쭉 정해주고 있어요 쭉 속도 낼 수 있게 하는 구간 거리 이 구간을 우리가 가속차로라고 부르죠 이거에 대한 설명에 옳은 걸 찾아 봐라 했어요 고속도로 주행 차량이 진출로 진출하기 위해 차로를 변경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이거는 감속차로에요 반대의 경우죠 나갈 때 천천히 속도 줄일 수 있게 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고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충분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이게 가속차로죠 맞는 얘기네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하는 차량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유도하는 차로 앞지르기 차로죠 오르막에서 대형 차량들의 속도 감소로 인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설치한 차로 오르막차로죠 그래서 오른 것은 바로 가속차로를 설명하고 있는 2번이 되겠습니다 220번 고속도로에 진입한 후 잘못 진입한 사실을 알았을 때 가장 적절한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잘못 진입했으면 오진입이요 그냥 통과를 하고요 다음 인터체인지나 정션에서 빠져나가야 되는 거죠 도로교통법 62조 횡단등의 금지 조항에 보면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해서 고속도로 등을 횡단하거나 유턴하거나 후진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갓길에 정차한 후 비상점멸등을 켜고 고속도로 순찰대에 도움을 요청한다 갓길에 정차가 위험합니다 차 고장났을 때 왠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아니고 후에 빠져나온다 이게 맞죠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후진하으론 굉장히 위험합니다 비상점멸등 켜고 진입했던 길로 서서히 후진 안 되죠 진입차로가 두 개 이상일 경우에는 유턴해서 돌아 나온다 유턴도 안 되는 거죠 후진 안 되고 유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했죠 여기 답이 2번이죠 221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설치하는 노면 표시에 색이 잘못 연결된 것은 했습니다 안전지대 중 양방역 교통을 분리하는 표시는 노란색 중앙선 얘기하는 거죠 여기요 노란색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맞죠 버스정용차로 파란색하게 돼 있죠 버스정용차로 파란색으로 표시가 돼 있어요 이것도 맞아요 노면 색깔 유도선 표지는 분홍색 연한녹색 또는 녹색 여러분 고속도로 같은데 가다보면 이렇게 출고 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 왼쪽은 분홍색 오른쪽은 초록색 이렇게 쓰는 거 본 적 있죠 이거 맞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설치하는 속도제한 표시의 테두리 선은 흰색 제한 표시의 테두리 선은 흰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여기 보면 30km 제한 표시 있죠 테두리가 빨간색이고 안에가 하얀색이죠 바뀌었어요 답은 4번이 잘못 연결됐습니다 222번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왼쪽 차로 누가 이용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이제 1,2,3,4 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그렇게 안 부르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불러요 되게 단순화가 됐죠 보면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들은 승용 자동차, 경소, 중형, 승합 자동차예요 승용하고 승합은 왼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요 승합 중에서도 대형 승합 빼고 다 이용할 수 있어요 대형 승합차가 뭐예요? 버스죠 버스 버스를 대형 승합차라고 해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형 승합차 그 외의 차들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 차로 구분이 애매해지잖아요 예를 들면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 1차로, 2차로, 3차로, 4차로가 이렇게 있었다 1,2,3,4 차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왼쪽 차로가 여기서 고속도로가 아닌데 이런 도로일 경우에 왼쪽 차로가 어디냐 하는 거죠 차로를 딱 반으로 나눠요 여기를 딱 나눠서 1차로에 가까운 여기 여기가 왼쪽 차로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쪽이 오른쪽 차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게 홀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있죠 나머지가 2,3,4 이렇게 되어 있으면 3개니까 홀수잖아요 그럼 얘 3차로는 2차로가 있고 4차로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운데 차로라고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럼 얘는 왼쪽입니까? 오른쪽입니까? 얘도 오른쪽 차로예요 2차로만 왼쪽 차로고 홀수의 경우는 가운데를 포함해서 오른쪽 차로라고 부르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왼쪽 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종 승용 맞는 거 골라봐라 했거든요 승용하고 경소중형 승합자동차 1번이 맞는 얘기죠 대형 승합차 버스는 3차로 4차로로 주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23번 자동차 운행 시 유턴이 허용되는 구간이 어디냐 했어요 도로 이렇게 보시면 중앙선이 이렇게 있고요 점선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여기 정지선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서 유턴 어디서 할 수 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허용되는 구간은 어디예요? 백색 점선으로 설치된 곳 백색 점선 3번이 답이 되겠죠 지극히 상식적인 부분이니까요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습니다 224번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을 해냈습니다 차로의 순위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있는 차로부터 1차로로 한다 그죠? 1,2,3 이렇게 부르죠 느린 속도로 진행하여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 방향 우려가 있는 때에는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을 해줘야 된다 2차로 주행을 하고 있다가 느리다 그러면 이쪽으로 비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맞고요 일방통행 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 아니죠 왼쪽부터죠 왼쪽부터 이렇게 있다가 해도 이게 없다 그러면 여기부터 1,2,3,4 이렇게 치는 거죠 여기가 틀렸네요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모든 자동차는 2차로로 통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쵸? 이게 맞는 거죠 편도 2차로면 이런 도로거든요 기본적으로 다 일로 달려야 되죠 그리고 추월할 때만 1차로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고속도로니까요 맞는 얘기고요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일방통행 도로는 도로의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부터 1차로로 하는 거죠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2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폭우로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에 얼마를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해야 된다 했어요 폭우로 가시거리가 50m 이내인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보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 100분의 50을 줄이라고 했거든요 지금 50m 니까 100m 이내죠 따라서 100m 이내인 경우니까 100분의 50으로 줄이래요 얼마를 줄여요? 100분의 50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226번 도로교통법상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다인승전용차로 요거죠 요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 하이 아큐펀시 베이클이라고 했죠 요거 다인승이라고 해요 기준으로 맞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다인승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기준이니까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이나 승합자동차 그래서 요거는 고속도로가 됐든 고속도로 외의 도로가 됐든 다인승전용이라는 표시가 있으면 3명 이상 탔다 그러면 통행을 할 수 있는 거죠 3명 이상이라고 하는 게 표현된 게 1,2,3번이고 4번은 안 되죠 3명 이상인데 승용자동차냐 승합자동차냐 화물자동차냐 하는 거죠 승용이나 승합은 할 수 있어요 승용이나 승합이요 3명 이상 승차한 승용이나 승합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고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도로에 차로를 설치할 때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그 도로의 양쪽에 설치하는 것을 냈습니다 중앙선이 이렇게 있구요 차가 다닐 수 있는 차선이 있고 차로가 이제 있을 때 요기 그 다음에 요쪽 부분 있죠 요기 실선이 오른쪽에 하나 딱 거져 있잖아요 요 오른쪽 부분 요기 이거를 길 가장자리 구역이다 라고 얘기해요 용어의 정이니까요 배워놓으셔야겠죠 답이 4번이죠 도로교통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보면 11항목에 길 가장자리 구역이란 고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 등으로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했어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도와 차도가 구분이 잘 돼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 근데 차도만 있고 고도가 없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요 선을 통해서 오른쪽을 사람들이 왔다갔다 할 수 있게 보행자들이 통행할 수 있게 공간을 확보해 주게 되는데 그걸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전지대 같은 경우는 안전표지나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같은 걸 말해요 봉 같은 거 박아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렇게 본 적 있죠 요거 여기 안전지대 라고 하죠 갓길 같은 경우는 길업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업계랑 또 길 가장자리 구역 이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 길 가장자리 구역 되겠습니다 228번 1,2차로가 좌회전 차로인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좌회전이 두 개인 이런 케이스예요 두 개죠 좌회전이 지금 이때 어떻게 통행해야 되는가 승용차는 1차로만 이용한다 아니죠 승용차는 1차로 2차로 다 쓸 수 있습니다 2차로만 이용한다 이것도 아니죠 대형 승합차는 1차로만 이용한다 대형 승합차 1차로 쓸 수 없어요 대형 승합차는 2차로만 이용해야 돼요 여기만 이용해서 버스 대형 승합차니까 좌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정리하면 승용차는 1,2차로 다 써서 좌회전할 수 있고요 대형 승합차 버스는 2차로만 쓸 수 있습니다 229번 도로교통법상 차마의 통행 방법 및 속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 직진하려는 다른 차가 있는 경우에는 직진차에게 차로를 양보해야 하죠 그렇죠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직진우선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2번 차도와 보도에 구별이 없는 도로에서 차량을 정차할 때는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50cm 이상 거리를 두어야 한다 그렇죠 그래야 되죠 왜요? 차도와 보도가 구분이 없기 때문에 오른쪽 길 가장자리 쪽은 누가 가야 돼요? 보행자가 걸어가야 돼요 걸어갈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주어야 되는데 최소한의 거리가 바로 50cm예요 맞는 얘기고요 교차로에서 앞차가 오회전을 하려고 신호하는 경우 뒤따르는 차는 앞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겠죠 깜빡이 켜고 들어오는데 앞차 가로막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최저속도는 맷이 40km다 이게 틀렸네요 자동차 전용도로 최저속도는 30km예요 도로교통번 19조에 보면요 자동차 전용도로의 최고속도는 90km이고 최저속도는 30km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틀렸네요 4번이 되겠습니다 최고속도 맷이 100km인 편도 4차로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 최고속도는 했습니다 최고속도 100km 편도 4차로 고속도로 적재중량 3톤의 화물자동차 세가지 케이스를 다 알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죠 보면 일단 도로통법 시행규칙상에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속도를 제한하고 있는 사항이 나오는데 시행규칙 19조에 나와요 거기서 3항에 보면 고속도로 상태죠 지금 고속도로니까 편도 4차로니까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를 찾아보면 되고 거기서 최고속도가 100km 얘기하는 거죠 100km 그 상태에서 화물자동차였고 화물자동차인데 적재중량이 3톤이래요 적재중량이 1.5톤을 초과하는 경우죠 이렇게 있으니까 시행규칙 19조 1항에 3 나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매시 최고속도 80kmph 이걸로 제한을 하고 있고 최저속도는 매시 50km 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저제한 속도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마냥 천천히 간다고 좋은게 아니잖아요 고속도로는 빠르게 차들이 운전하기 때문에 속도의 분산 속도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하는게 훨씬 안전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지켜야 되죠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를 제한을 하고 있는데 편도 2차로 이상 매시 100km 화물자동차 적재중량 1.5톤 초과하면 80에서 50 사이인 거에요 적재중량 3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적재중량 3톤이 무슨 뜻이냐면 화물자동차의 무게를 얘기하는게 아닙니다 화물자동차가 실을 수 있는 즉 화물자동차 자체의 무게가 뭐 1톤이다 1톤이면 있고 거기서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또 3톤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 자체의 무게를 얘기하는게 아니라 차가 실을 수 있는 짐의 양 적재중량 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3톤이란 뜻이에요 보통 화물자동차들은 차의 무게로 얘기하는게 아니고 적재중량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죠 용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런 상황에서 최고속도는 얼마냐 했기 때문에 80kmph가 되겠습니다 답이 3번이죠 차마의 운전자가 도로의 좌측으로 통행할 수 없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중앙브리더가 이렇게 있으면 중앙선이 있으면 도로들이 이렇게 생겼죠 도로의 좌측 여기가 지금 도로의 우측이잖아요 이쪽으로 통행할 수 있을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원래 못 넘어가잖아요 언제 이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맞는 것을 찾아보래요 도로통보 13조 차마의 통행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를 13조가 정하고 있는데요 케이스가 5가지가 있죠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중앙선 자체가 없어가지고 이쪽으로만 다니는 케이스 중앙분리대가 없는 경우는 왼쪽도 다닐 수 있죠 다음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의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이쪽으로 못 가는 경우 있죠 여기 막 이만한 기계 같은 게 나와 있어서 못 가는 경우 그럼 당연히 이렇게 돌아가야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측 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 경우는 좌측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또 도로의 우측 부분이 폭이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는 경우에요 폭이 좁아가지고 이게 6m 미만인 거예요 차가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럼 이거 넘어가려면 이 선을 넘지 않고는 넘어갈 방법이 없죠 요런 케이스 6m가 되지 아니하는 도로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는 경우에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아래에 나오는 3가지 케이스 가나다 3 케이스에서는 그러면 안 된대요 어떤 케이스냐면 도로의 좌측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 이쪽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들어가면 안 되죠 위험하죠 그 다음에 반대방의 교통을 방해할 우레가 있는 경우 차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왼쪽 갈 수 있다고 차 오는데 막 가요 그럼 안 되죠 또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앞지르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써있으면 가면 안 된다는 거죠 요 3 케이스는 기본적으로 6m 이하더라도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또 도로 우측 부분에 폭이 차마의 통행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지금 이 케이스를 말합니다 또 가파른 비탈길에 구부러진 곳에서 내리막 커브길이라든지 이런 데 얘기하는 거죠 교통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간및 통행 방법을 지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정에 따라 통행하는 경우는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경우만 왼쪽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다섯 가지 경우가 맞는 거 찾아보라는 거죠 안전표지 등으로 앞지르기를 제한하고 있으면 갈 수가 없죠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맞는 거죠 다항에 나와 있죠 일방 통행 경우 갈 수 있는 거고 도로 공사하면 갈 수 없는 경우에는 갈 수 있는 거고요 도로 우측 부분이 포개차만 통행해서 승부하지 않은 경우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만 안 되는 거죠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232번 교차로와 딜레마존 통과 방법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써냈어요 딜레마존이 일단 뭐냐 하면 이 황색 신호를 이렇게 딱 본 거예요 딱 보고 브레이크를 쫙 밟았을 때 최대 감속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정리선이 정지를 못하는 거죠 서게 되면 교차로 내부에 서게 되는 이런 상황 그래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엑셀을 밟고 넘어가자니 갈 때 빨간불을 보고 넘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 그럼 어떻게 해요 쓰지도 가지도 못하는 거죠 그런 상황 딜레마에 빠졌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딜레마 구간이라고 불러거든요 그럼 그런 구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겠는가 하는 얘기예요 보죠 교차로 진입 전 교통상황을 미리 확인을 하고 안전거리 유지와 감속운전으로 모든 상황을 예측하여 방어 운전을 한다 그런 얘기죠 적색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면 신호위반에 해당을 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예요 적색신호 교차로에 진입하면 안 되죠 신호등이 녹색에서 황색으로 바뀔 때 앞바퀴가 정지선을 진입을 했다면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교차로에서 과속하는 상황일수록 딜레마 존은 더욱 짧아지게 되며 운전자의 결정도 그만큼 빨라지게 된다 과속 상황이면 딜레마 존이 더 길어져요 짧아지는게 아니고 교통공항에서 보면 이런 식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과속을 하면요 이 속도가 분자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부위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Y 황색신호가 같이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딜레마 존의 길이가 그만큼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속도가 길면 딜레마 존 길이가 길다 하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에서 과속을 하면 짧아진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요거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233번 다음은 차간거리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표현된 것을 했습니다 차간거리요 차간거리가 차와 차 사이의 이 거리를 차간거리라고 해요 그거에 대한 설명이래요 볼까요 공주거리는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거리를 말한다 요게 공주거리거든요 엑셀에서 발을 떼서 브레이크를 밟기 직전까지 차가 대굴대굴 불러간 거리 공주거리라고 하죠 요게 지금 맞는 얘기네요 위험을 발견하고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맞는 얘기죠 정지거리는 앞차가 급정지할 때 추돌하지 않을 정도의 거리를 말한다 그거는 안전거리를 말하는 거죠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이죠 다음에 안전거리는 브레이크를 작동시켜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건 제동거리를 말하는 거죠 또 제동거리는 위험을 발견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요거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인 정지거리의 정의를 말하고 있죠 요거 틀렸고 틀렸고 정지거리가 틀렸어요 답이 1번이 되겠네요 234번 다음 중 앞지르기가 가능한 장소는 했습니다 교차로 중앙선 터널안 다리위 중앙선인데 황색 점선인 경우래요 이렇게 중앙선인데 황색 점선으로 되어 있으면 넘어갔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거든요 요거 가능합니다 교차로 앞지르기 불가능하죠 신선이니까 터널안도 신선이에요 터널안은 앞지르기 자체가 불가능해요 다리위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교차로 터널안 다리위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중앙선 황색 점선 분만 가능하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5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교차로에서의 서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행이요 차 천천히 가는 걸 얘기하는 건데 법적 정의가 뭐냐 이런 얘기죠 보면 서행이란 운전자가 차 또는 노면전 차를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 요게 중요한 얘기죠 고멘트가 있느냐 하는 거죠 즉시 정지시킬 수 있는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 요게 서행의 정의죠 1번이 맞네요 나머지는 틀린 얘기들이 되겠고 1번이 답입니다 236번 다음은 도로에서 최고속도를 위반하여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게 설명한 것은 최고속도 위반 규정이 새롭게 생겨났죠 확인해 볼까요 시속 100km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을 했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00km 이상 초과 3번이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벌금 500만원 맞는데 구류는 아니에요 이거는 징역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시속 100km 초과 속도로 3번 이상 운전했으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이게 맞는 거죠 답이 2번이 되겠네요 100km 초과한 속도로 2번 했다 그거는 1번 2번에 해당하는 규정이 따로 있거든요 여기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요 300이 아니고 100이에요 벌금이나 구류 같이 있습니다 시속 80km로 초과한 속도로 운전한 사람은 5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50만원이 아니고 30만원이죠 여러분 지금 이게 시속 100km가 기준인데 200km로 갔다는 얘기에요 이게 지금 시속 100km 기준일 때 180km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거 얘기하는 거에요 답이 2번이 되겠네요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100km 3번 초과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37번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 할 때 옳은 것은 했어요 이런 비신호 교차로인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요 여기서 우회전을 하려고 할 때 올바른 방법 찾아봐라 하는 거죠 1번 가급적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여기서 획 돌아간다는 거예요 빠른 속도로 신속하게 우회전하면 안 되죠 주변 자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 해야죠 교차로에서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 우회전한다 이쪽에서 만약에 진입을 먼저 했다 차가 나는 여기 정지선에 서 있고요 이쪽이 정지선을 통과한 상태예요 차가 여기쯤 있어요 그러면 이 차를 먼저 통과시킨 다음 그 뒤를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거죠 맞는 얘기네요 반대편에서 앞서 좌회전하고 있는 차량이 있으면 안전에 유의하며 함께 우회전한다 만약에 이렇게 좌회전을 하고 있는 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중간쯤 들어 온 거죠 요런 상태에서 좌회전한 차가 보였다 그러면 함께 우회전을 하면 충돌 우려가 있죠 함께 우회전해서는 안 되겠죠 또 폭이 넓은 도로에서 폭이 좁은 도로로 우회전할 때에는 다른 차량에 주의할 필요가 있죠 당연히 주의해야죠 이거는 폭이 넓고 좁고를 떠나서 언제든 다른 차량에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틀린 얘기죠 답은 교차로에 선진입한 차량이 통과한 뒤에 우회전한다 2번이 되겠습니다 238번 보죠 신호기에 신호가 있고 차량 보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고 한다 도로교통법상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등화인 경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그쵸 적색등화는 무조건 서해죠 2번 차량 신호가 녹색등화인 경우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이것도 맞죠 녹색 신호니까 우회전할 수 있는 거죠 3번 차량 신호가 녹색 화살표 등화하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가 관계없이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한다 그쵸 횡단보도 앞이니까 녹색 화살표 등화인 경우에는 정지를 해줘야 됩니다 차량 신호에 관계없이 다른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은 때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한다 아 이게 틀렸네요 일시정지를 만약에 하지 않으면 신호위반의 처벌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일시정지를 했다 하더라도 보행자 통행을 만약에 방해했다 그러면 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제가 누누히 강조드리지만 횡단보도는 섰다가는게 답입니다 요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39번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하는 방법을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은 했어요 좌회전 우회전 하는 방법이요 요거 요거 하는 방법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번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호에 따라 정지 또는 진행하는 보행자와 자전거에 주의하면서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가 틀렸어요 주의하면서 통과하는 거죠 좌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는 항상 교차로 중심 바깥쪽으로 통과해야 된다 여기 보면 좌회전을 한다 이거죠 쭉 돌 때 1차로 좌회전을 했으면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좌회전 해야 되죠 좌회전을 하면서 크게 이렇게 돌면은 우회전 차량과 충돌할 우려가 있죠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돌아야 됩니다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으로 도는게 되는 거죠 3번 우회전을 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를 따라서 서행해야 된다 우회전 할 거면 깜빡이 켜면서 오른쪽으로 들어와서 쭉 붙어서 천천히 가다가 이쪽에 차 오나오나 보고 좌회전 오나 안오나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죠 여기 맞죠 4번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자 할 경우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그 앞을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가 틀렸죠 그리고 앞을 통과하는 것도 아니에요 보행자 보행이 완료된 후에 가는 겁니다 이건 답이 3번이 되겠네요 240번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정지거리요 정지거리는 공주거리와 제동거리의 합이라고 했습니다 보면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후 최종적으로 정지한 거리 이거 뭐예요 이거 제동거리죠 앞차가 급정지시 앞차와 추도를 피할 수 있는 거리 안전거리죠 운전자가 위험을 발견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차량이 정지하기까지 진행한 거리 이게 정지거리죠 운전자가 위험을 감지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로 작동하기 전까지의 거리 이거는 공주거리를 말하고 있죠 지금 정지거리에 대한 설명을 맞는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1번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어요 신호등이 적색점멸인 경우 서행이 아니고 일시정지죠 신호등이 황색점멸인 경우 빠르게가 아니고 서행이죠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할 수 없죠 왜요 브레이크토보 22죠 앞지르기 금지에 시기 및 장소가 나오는데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각 코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곳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기 못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교차로에요 교차로에서 앞지르기 못합니다 교차로는 접근시 전조등을 항상 상향으로 켜고 진행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쌍라이트죠 이거 이거 키고 진행하면 어떻게 돼요 매너가 아니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지 않는다 이게 되겠습니다 242번 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잘못된 것은 했어요 미리 일반 차로에서 하이패스 차로로 차로를 변경해서 안전하게 통과한다 그죠 왜냐하면 거기 다 차단기가 있고 또 많은 출입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미리미리 변경을 안 해 놓으면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겨나게 되죠 또 급하게 또 거기서 앞에서 톨게이트 앞에서 차로를 막 여러 개를 변경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니까 아주 위험합니다 2번 진입한 장소에서는 주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했어요 이거는 주행속도 감속해야 되죠 우리 제한속도 30으로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 속도를 쭉 많이 줄여야 됩니다 물론 단속을 하고 있지 않을 뿐이지 원래 제한속도는 30이에요 충분히 속도를 줄여서 정확하게 인식시켜서 안전하게 통과하면 되는 겁니다 3번 운행하기 전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의 잔액과 배터리 잔량 등을 점검한 후에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그죠 맞는 얘기죠 카드 잔액 같은 경우 충전식으로 쓰시는 분도 있고 신용카드 쓰시는 분도 계신데 신용카드가 아무래도 편하죠 아니면 충전을 따로 할 일이 없으니까요 4번이요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 등으로 정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하면 된다 예 맞아요 정산 할 수 있어요 또 하이패스 들어가서 하이패스로 나올 때 인식이 안 됐거나 정산이 안 됐으면 나중에 고지서가 집에 옵니다 따로 지로로 납부를 하시면 돼요 인터넷으로 다 가능하니까 잘못 들어갔거나 하이패스 인식이 안 됐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추후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요건 문제는 잘못되는 거 찾으라고 했었으니까요 진입한 장소에서는 주행속도를 감속하지 않고 그대로 통과한다 요게 잘못됐었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43번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구간에 최고 속도 매시 60km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다 다음 중 운전자의 속도 준수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요거는 두 개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로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몇 kmph인지 그 다음에 60kmph의 안전표지가 있으면 둘 중에 뭘 지켜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일단 편도 3차로 자동차 전용도로가 속도가 얼마냐 하면 최고속도가 매시 90km고요 최저속도가 매시 30km에요 그러면 이게 90이거든요 지금 90대 지금 표지판은 60이에요 이거 원래 구간 최고속도는 90이고 표지판은 60으로 제한해요 그러면 어떤 거를 따라야 되냐 하는 거죠 요거 답은 60이에요 네 왜냐하면 제한속도가 있다 하더라도 안전표지가 지정하는 규제속도를 따르게 돼 있는 거거든요 표지판이 60이고 제한속도가 90이면 표지판 속도를 따르시는 겁니다 답이 4번이죠 244번 도로교통법상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일반도로에서 제한할 수 있는 속도로 맞는 것은 했어요 요거 안전속도 5030이라고 지금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국에 다 시행이 되고 있죠 2020년까지는 시범사업으로 부산등지에서 시행이 되어 왔습니다만 21년부터는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고 있는 속도로 맞는 것 찾아보래요 일반 도로니까 시속 50km가 되겠죠 5030에서 이 50이 일반 도로 얘기하는 거고요 30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면도로라든지 조그만 도로들은 30까지 속도를 낮추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일반 도로니까 50km가 답이 되겠네요 5030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4번이 되겠습니다 245번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도심부 최고속도를 시속 50km로 제한을 하고 주거제역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 5030이죠 50제한 30제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2021년부터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 기억을 하고 계시면 답 찾는데 도움이 되실겁니다 246번 비보호좌회전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고자 할 때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비보호좌회전 이렇게 좌회전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죠 지금 여기 직진이 이렇게 오는 이런 케이스인데 얘가 없으면 좌회전 할 수 있게 해주는 여기 비보호좌회전이죠 마주오는 차량이 없을 때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좌회전해야 된다 이거 맞죠 반드시 녹색등화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하는 건 뭐예요 신호위반입니다 그건 아니 어차피 보호 못 받는데 제가 알아서 책임질게요 그러면서 빨간불이 좌회전하면 신호위반 되는 거예요 마주오는 차량이 모두 정지선 직전에 정지하는 적색등화에서 좌회전해야 된다 방금 말씀드린 이거죠 이거는 신호위반이에요 녹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위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다 그죠 녹색등화 좌회전인 보호를 못 받으니까 안전운전위무 위반이 되는 거고 4번 적색등화에서 비보호좌회전을 할 때 사고가 나면 안전운전위무 위반으로 처벌 받는 게 아니고 이건 신호위반으로 처벌을 받죠 그래서 지금 적색신호에 좌회전을 할 때 안전운전위무 위반이냐 신호위반이냐 이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반드시 녹색에 좌회전해야 된다는 것과 사고나면 안전운전위무 위반으로 받는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247번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중인 시내도로를 주행하고 있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다른 차가 끼어들지 않도록 경음기를 계속 사용한다 경음기 쓴다 그러면 거의 틀린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안 되죠 2번 우측의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행을 한다 여기 버스를 타려고 사람들이 막 뛰어오는 거예요 자기 신호도 아닌데 저 버스 타겠다고 그래서 주행하는 차들은 끼어드는 보행자 있나 늘 확인을 해야 되죠 맞구요 3번 좌측의 버스정류장에서 보행자가 나올 수 있어서 서행을 한다 이 버스정류장에서 사람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자기 급하다고 당연히 조심해야 되고 맞아요 서행을 해줘야 되고 4번 적색신호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속하게 통과한다 그럼 또 틀린 얘기에요 어떻게 통과해요 서행하면서 통과를 하죠 적색신호 바뀌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한 신호 기다려야 되죠 따라서 우측 보행자 무단횡단 조심해야 되고 좌측 버스정류장에서 튀어나오는 보행자 조심해야 된다고 했던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48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맞는 거 두 가지 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 변경 방법 차로 변경할 때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된다 아니죠 이거 안전에 유의하면서 천천히 해야 되는 거고 백색 실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실선 틀렸죠 이거는 차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차로 변경이 금지된 구간이에요 진행하는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 해야 된다 그렇죠 백색 점선 구간에서만 할 수 있다 그렇죠 이 구간에서 넘어가고 넘어가고 할 수 있는 거죠 3번 맞고 4번 맞네요 답은 3번 4번입니다 249번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방향 지시등은 우회전하는 지점에 30m 이상 후방에서 작동한다 그렇죠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이거 30m 전 한참 전에 깜빡이를 켜줘야 다른 차들이 아 저 차가 지금 좌회전하는 차들도 아 저쪽에서 우회전하겠구나 이렇게 보고 조심해서 안 가게 되고 이쪽에서 오는 차들도 아 저 우회전하네 이렇게 해서 조심해서 가게 되고 하는 거죠 백색 실선이 그려져 있으면 주의하여 우측으로 진로 변경한다 못한다 그랬죠 실선은 변경 못합니다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좌측에서 진행해 오는 차량에 방해가 없도록 우회전한다 이쪽에서 이렇게 직전에서 오는 차들이 방해가 되면 안 되니까 보내주고 우회전 따라 붙는 거죠 맞고요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신속하게 우회전한다 이 신속하게가 틀렸어요 보통 이 신속하게 이런 말 나오면 거의 틀린 얘기죠 3번 틀렸고요 그래서 깜빡이 30m 후방에서 켜라 그 다음에 직진차 주의하면서 우회전해라 하는 거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0번이요 앞지르기를 할 때 운전방법으로 오른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앞지르기 시작할 때에는 좌측 공간은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그렇죠 앞지르기 할 때 앞차를 넘고 싶으면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되죠 그 다음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할 때에는 그 도로의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 되죠 제한속도보다 초과하는 앞지르기 속도 위반이죠 맞고요 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우측으로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안되죠 앞지르기 방법에 위반입니다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게 돼 있는 거죠 앞차의 좌측으로 통과한 후 후사경에 우측 차량이 보이지 않을 때 재빠르게 진입한다 아니죠 우측 차량이 사각에 들어 있어서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요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숄더 체크를 통해서 오른쪽 딱 보시고 이렇게 통과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오른쪽 두 가지 고르려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51번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운전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주차를 위해서는 되도록 안전지대에 주차를 하는 것이 안전하다 안 되죠 안전지대에 주차하면 안 되고 안전지대뿐만 아니라 그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에서 다 안 되는 겁니다 다음 황색신호가 켜지면 신호를 준수하기 위하여 교차로 내에 정지한다 교차로 내에 정지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교차로 통행 방법 중에 보면 교차로 정지선을 통과해서 정지를 하게 돼서 다른 차에 통해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는 교차로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앞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한다 안전거리 확보 조항이죠 도로토버츠 19조에 보면 나오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앞지르기 할 경우 앞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한다 그죠? 앞지르기 방법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맞는 거 3번 4번 앞차량이 급제동할 때를 대비해서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 확보하라 그리고 앞지르기 할 경우 앞차량이 좌측으로 통행하라 앞지르기 방법까지 3번과 4번이 답이 되어 있습니다 252번 고속도로 진입 시 뒤에서 긴급자동차가 오고 있대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진입하고 있는 거죠 지금 고속도로를 진입을 하고 있는 요 때예요 지금 요 때를 진입인데 뒤에서 긴급자가 오고 있는 거예요 요 때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냐 하는 건데 1번 가속차로에 갓길로 진입해서 가속을 한다? 이쪽으로 딱 들어가서 왕 하고 가는 거죠 이거 아니죠 속도를 높여 고속도로 진입 즉시 차로를 변경하여 긴급자동차를 통과시킨다 속도를 높여서 진입 먼저 하는게 아니고 오른쪽에 차를 비켜줘야죠 갓길에 잠시 정차하여 긴급자동차 먼저 진입한 후에 진입한다 이게 맞죠 고속도로에서는 정차나 서행은 위험함으로 현재 속도로 계속 주행한다 이것도 아니죠 갓길에 정차해서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진입을 시키는 겁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네요 253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가 다가올 때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긴급자동차 대처요령이네요 뭐죠 교차로에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에는 교차로 내 좌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해야 된다 아 이게 일시정지는 맞는데 요게 틀렸어요 교차로 내 좌측이 아니라 우측이나 좌측 둘 다 됩니다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일방통행 도로는 좌측 우측 다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다 쓸 수 있으니까 이쪽 이쪽 다 피할 수 있죠 이거 맞는 얘기에요 3번 긴급자동차보다 속도를 더 높여서 순속히 통과한다 예능은 틀린 얘기죠 그 자리에 일시정지하여 긴급자동차가 지나갈 때까지 기다린다 일시정지는 맞는데 그 자리에 서는 건 아니에요 진행하고 있는데 긴급자동차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 서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리에 일시정지 요게 틀렸네요 요 문제의 답은 그래서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는 좌측이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정지하여야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4번 교차로에서 우회전 중에 소방차가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할 경우에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우회전을 지금 하고 있는데 비장차가 오는 거에요 어떻게 할까요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그죠 지금 우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에요 요 상태에서 어느 방향으로 지금 나와 있지는 않은데 사이렌을 울리며 접근을 하고 있대요 이러면 요 교차로에서라고 표현한 지금 이미 진입을 한 거에요 지금 우회전차가 하고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든 좌회전이든 직진이든 이렇게 오고 있으면 이쪽으로 딱 붙어서 맨 오른쪽으로 딱 붙어가지고 여기다가 차 이렇게 대고 일시정지하라 이런 얘기죠 1번이 맞는 얘기네요 즉시 현일시정지 이런 거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안됩니다 서행하면서 우회전합니다 서행하면 안 돼요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니까 교차로를 신속하게 통과한 후 계속 진행한다 통과한 다음에 계속 가요 그냥 가던 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교차로를 통과하여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255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긴급자동차의 특례 긴급자동차가 어떤 특례를 적용 받습니까 속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과 앞지르기 끼어들기 할 수 있는 거죠 네 요 세 가지에요 보통 요 문제들은 사고 났을 때 긴급자동차가 사고 처리를 안 해도 된다 요거이죠 사고 처리를 해야 돼요 반드시 긴급자동차라고 해서 사고로부터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례고 세 가지를 알고 있으면 되겠고요 아닌 걸 찾아보라고 했네요 자동차 속도 제한 맞고요 앞지르기 끼어들기 맞고요 보행자 보호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요거 아닌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4번 보행자 보호가 답이 되겠네요 256번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서 긴급한 용무를 수행 중임을 알려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긴급자동차는 긴급자동차 중에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 울리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게 어떤 자동차겠습니까 하는 건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 긴급자동차의 준수 사항에 보면요 각호의 사항들을 준수하게끔 하고 있는데 예외가 있어요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과 노면 전차를 단속하는 긴급자동차와 기타 항목에 따른 긴급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합니다 그러니까 속도 단속 속도 위반 단속하는 차 있죠 요거는 사이렌이나 경광등을 울리지 않아도 돼요 요게 예외조항에 들어 있죠 여러분 저거 들어보셨죠 암행순찰차 일반 승용차랑 똑같이 생겼는데 사이렌이나 이런게 다 차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딱 걸리는 순간 딱 켜지는 그런 차량이 있는데 그게 암행순찰차에요 그래서 뭐 함정수사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함정수사하고 암행순찰은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함정수사는 함정수사를 하지 않았으면 그 범죄를 행하지 않았을 사람이 함정수사 때문에 범죄를 일으키게 되는 경우 그게 이제 함정수사고요 암행순찰차는 암행이 있었다고 해서 속도 위반 안 할 사람이 하고 있지는 않은 거 아니에요 그죠 원래 하고 있는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함정수사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차원이 다른 얘기에요 함정수사를 암행순찰차랑 같이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엄연히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단속 긴급 자동차는 사이렌 경광등 안 해도 되게끔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답이 4번이 됩니다 속도위반 단속용 경찰 자동차는 긴급한 용무 수행 중임을 알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이 4번이 되겠네요 257번 소방차와 구급차 등이 앞지르기 금지 구역에서 앞지르기를 시도하거나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하는 등 특례를 적용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가 했습니다 긴급 자동차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죠 경음기를 울리면서 운행한다 이거 아니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요게 긴급 자동차의 조건이죠 네 요거 2번이 맞네요 전조등 켜고 운행한다 아니죠 쌍라이트 키우고 운행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특별한 조치가 없다 하더라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죠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긴급 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과 경광등을 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해야 할 조치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필요한 구조를 갖추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58번 일반 자동차가 생명이 위덕한 환자를 이송 중인 경우 긴급 자동차를 인정받기 위한 조치는 일반 자동차가 아픈 사람 싣고 가는 경우에요 또 저런 경우 있죠 택시가 임산부 싣고 가는 그런 경우 긴급 자동차로 인정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자동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을 해줘야 되죠 관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거 허가를 받을 정도면 일반 자동차가 아니겠죠 그리고 생명이 위덕한 환자를 이송 중이기 때문에 특별 조치가 필요 없다 이거 아니죠 긴급 자동차들도 반드시 사이렌과 경광등을 울리게 돼 있죠 반드시 다른 자동차의 호송을 받으면서 운행해야 된다 호송할 차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안되죠 그래서 답은 2번 전자동 또는 비상등을 켜고 운행한다 그 차가 할 수 있는 최선이죠 이게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에도 대상을 정하고 있어요 긴급 자동차로 보는 자동차는 전자동 또는 비상 표시등을 켜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으면 표시를 해야 된다 전자동 비상등 켤 정도 여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긴급 자동차들은 그렇지만 최소한 전자동과 비상 표시등 정도는 켜줘야 됩니다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59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긴급 자동차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고장 수리를 위해 자동차 정비 공장으로 가고 있는 소방차 소방차인데 차 고치러 가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본연의 목적이 아니죠 소방차의 본연의 목적이 뭐예요 본래의 긴급한 용도 불 끄는 거죠 지금 불 끄러 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긴급 자동차가 아니에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 중인 자동차 혈액 운송 자동차랑 앰뷸런스랑 헷갈리죠 구급차랑 보면 혈액 운송 자동차는 위에가 초록색 등이 켜 있어요 그래서 앰뷸런스는 이게 빨간색이 켜 있죠 뭐가 차이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 또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하고 있어요 이 혈액 운송차는 원래 목적이 혈액 운송하는 거죠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맞죠 3번 퇴원하는 환자를 싣고 가는 구급차 구급차 원래 목적이 뭐예요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빨리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함이죠 병원에서 퇴원하는 환자는 위급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급차의 본연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는 4번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고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렇게 지정을 따로 받아요 받고 그 해당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자동차 이거 맞는 얘기죠 어? 우편물 운송도 긴급차예요? 이렇게 하실 분 있는데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긴급자동차 종류 조항에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인데 어떤 우편물이냐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따로 긴급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긴급자동차로 볼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혈액 운송 자동차가 혈액을 운송하는 경우 또 긴급한 우편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 경우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60번 도로교통법상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는 뭐겠습니까? 했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때 사상자 구호 조치 없이 계속 운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 긴급자동차여도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무조건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인이 직접 조치를 하든 동승자가 조치를 하든 조치를 해줘야 돼요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면서 계속 운행할 수 있다 보행자 통행은 방해할 수가 없어요 딱 긴급자동차의 특례는 딱 세 개예요 속도위반 해도 되고 끼어들기 앞지르기 두 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 할 수 있는 거 그 외에는 다 똑같이 해요 일반 차량하고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도로 통행할 수 있다 이런 거 맞는 얘기죠 앞지르기 가능한 거니까 또 정체된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3번과 4번이 가능한 두 가지가 되겠네요 261번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긴급자동차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것은 긴급자동차도 원래의 용도로 운행이 되고 있어야만 인정받는 거예요 불 끄고 돌아오는 소방차라든지 환자를 태우지 않는 앰뷸런스 이런 것들은 긴급자동차로 인정을 못 받습니다 지금 본래의 용도로 운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인정을 받는다고 봐야 돼요 그 상황에서 운전자가 할 수 없는 거 골라볼까요 좌석 안전띠 안 매도 돼요 중앙선 침범 할 수 있어요 신호위반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못해요 음주운전은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파서 구급차 타고 가는데 구급차 운전자가 술 먹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갑니까? 이해가 안 되죠 불 끌어가는 소방수가 음주 상태래요 말이 돼요? 안 되죠 음주운전은 안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62번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정기교통안전교육은 몇 년마다 받아야 된다 정기 몇 년마다 받습니까? 정기는 3년마다 받습니다 시행경 38조 2에 보면 신규교통안전교육하고 정기교통안전교육 두 개가 있어요 여기서 신규는 최초에 긴급자동차 운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요 정기안전교육은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를 합니다 3년이 되는 해 그 속하는 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죠 문제의 정답은 정기교통안전교육은 3년마다 받는다 답 3번 되겠습니다 263번이요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세 가지 있다고 그랬죠 속도위반, 앞지르기, 끼어들기요 잘못된 거 찾아보래요 앞지르기 할 수 있다 맞죠 끼어들기 할 수 있다 맞죠 좌측 부분 통행할 수 없지만 중앙 부분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좌측도 통행할 수 있어요 통행속도 최고속도보다 빠르게 운전할 수 있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도로토문 29조에 보면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중앙에 보면 긴급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로의 중앙이나 좌측 부분을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둘 다 가능합니다 3번이었죠 264번 수혈을 위해 긴급 운행 중인 혈액 공급 차량에게 허용되지 않는 것은 긴급차죠 사이렌 울릴 수 있습니다 도로 좌측 부분과 중앙 부분까지 모두 통행할 수 있어요 법정속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죠 속도위반 가능합니다 사고시 현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보통 나오는 문제가 이거예요 사고가 나도 면책 받느냐 그게 아니에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져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죠 265번 다음 중 사용하는 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는요 요 세가지는 원래 긴급차예요 근데 긴급차가 아닌 거를 긴급한 자동차로 지정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뭐겠느냐 하는 거죠 일단 134번이 아니기 때문에 답은 2번으로 알 수 있어요 이번엔 뭔가 보죠 가스누출 복구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사업용 자동차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우에 한정하는 차가 나오는데 거기 6항에 전기사업, 가스사업, 그 밖의 공익사업을 하는 기관에서 위험방지를 위한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요거 긴급자동차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가스노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급상황이죠 요런거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가스사업 자동차 긴급차 맞습니다 2번이죠 266번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지금 신청에 의해서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자동차가 아닌게 뭐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교통단속에 사용되는 경찰용 자동차는 원래 긴급차예요 지정 따로 하지 않아요 긴급한 우편물에 운송 가능하죠 긴급차로 지정을 하면 가능합니다 전화의 수리공사 등 응급작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이것도 지정하면 가능합니다 긴급복구를 위한 출동에 사용되는 민방위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용 자동차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찰차는 원래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찰차이기 때문에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긴급자동차로 틀린 것은 1번이 되겠네요 267번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어요 긴급한 용도가 아닌데 경광등을 쓸 수 있대요 언제 그렇게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오는데 언제냐 소방차가 순찰한 때 이때 켤 수 있고요 또 그런 긴급차들이 훈련에 참여할 때 이때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경찰차가 범죄 예방 및 단속을 위해서 순찰하는 경우 순찰하는 경우랑 훈련하는 경우는 긴급한 용도 외에도 할 수 있어요 순찰과 훈련 이 두 가지 케이스는 긴급한 용도 아님에도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아닌 걸 찾아볼까요 소방차가 순찰하는 경우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 아 이게 아니네요 정비를 위해 이동하는 경우는 순찰과 훈련에 들어있지 않죠 또 민방역무용 차가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경찰차가 순찰하는 경우 요거는 다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소방차가 정비를 위해 긴급히 이동하는 경우 2번이 아닌 게 되겠습니다 268번 도로교통법상 긴급 출동 중인 긴급자동차의 법규 위반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세 가지를 면책 받는다고 했죠 속도 위반, 끼어들기, 앞지르기 그거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편도 2차로 일반도로에서 맷이 100km로 주행을 하였다 일단 편도 2차로 일반도로가 제한속도 얼마인지 알아야겠죠 편도 2차로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맷이 80km예요 근데 그걸 100km로 주행을 했대요 속도 위반이잖아요 근데 속도 위반은 자동차선 속도 제한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법규 위반이 아니죠 또 백색 실선으로 차선이 설치된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했다 앞지르기 금지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우회전하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껴들기를 했다 껴들기 위반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인명피해 교통사고 발생해도 긴급 출동 중이므로 필요한 신고나 조치 없이 계속 운전했다 이거는 법규 위반이에요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해야 돼요 조치를 해야 됩니다 위반인 상황으로 맞는 걸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69번 긴급 자동차가 긴급한 용도 외에 경광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순찰과 훈련이요 두 가지는 긴급한 용도 외에도 경광등을 쓸 수 있습니다 딱 보기를 보면 순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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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다 있네요 자세히 살펴봐야겠습니다 소방차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순찰하는 경우 이건 맞죠 도로관리용 자동차가 도로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 이거는 왜 아니냐면 도로관리용 자동차 있죠 여러분 왜 고속도로 같은 데서 보셨을 수도 있는데 한국도로공사 같은 차 있죠 그런 차들 또 각 해당 도로의 관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부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들 있죠 그런 차들이 도로를 순찰하는 경우는 경광등을 쓸 수 없어요 도로관리용 자동차니까 경찰차거나 소방차 이런 긴급차로 분류된 차들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 경우가 아닌 거는 2번이 되겠네요 나머지 구급차라든지 경찰차 소방차는 긴급차로 분류가 돼 있죠 이런 차들은 그래서 훈련이나 순찰하는 경우는 가능해요 누가 훈련 순찰할 때 가능한다고요 이거 긴급차가 훈련이나 순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외의 차량들은 안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죠 270번 긴급한 용도로 운행 중인 긴급자동차에게 양보하는 운전방법 어떻게 해요 좌측이나 우측으로 가서 일시정지해서 비켜주는 거 이게 긴급차를 양보해 주는 방법입니다 모든 자동차는 좌측 가장자리를 피하는 것이 원칙이다 틀렸죠 좌우측 다 가능합니다 좌우 모두 가능합니다 2번 비탈진 좁은 도로에서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는 경우 올라가는 긴급자동차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차로를 양보해 줘야 된다 긴급자동차가 올라갈 때는 무조건 위아래 상관없어요 다 양보해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죠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예 맞죠 그 다음에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를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일방통행 도로는 좌우측이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좌측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같은 방향이니까 가능하죠 요 문제는 3번과 4번이 그래서 답이 되겠습니다 271번 다음 중 긴급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네요 경찰용 긴급자동차에 의하여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도 긴급자동차입니다 경찰차에 의해서 수사기관의 자동차지만 수사와 관련 없는 기능으로 사용되는 자동차는 관계가 없겠죠 사고 차량을 견인하기 위해서 출동하는 군환차 이거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시끄럽게 하고 다니기 때문에 긴급차인 줄 알아요 렉카 군환차 있죠 긴급차 아닙니다 그냥 일반차에요 긴급차에 분류하시면 안됩니다 생명이 위급한 환자 또는 부상자나 수혈을 위한 혈액을 운송중인 자동차 혈액운송차 긴급차 맞죠 그래서 이거 긴급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경찰차에 의해 유도되는 차와 혈액운송중인 자동차 두 가지가 되겠네요 답이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272번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의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에요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만 전멸등을 작동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거 평상시에 들고 다니면 안됩니다 승하차 시에만 하는 거에요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는 승차한 모든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한 후 출발한다 의무죠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자는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이런 것들에서 운영을 하죠 운영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린이 통합버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는 경우에는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그쵸 태우고 있으니까 부착할 수 있는 거고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자는 어린이 통합버스에 보호자가 동승한 경우에는 안전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에요 안전 운행 기록이라는 것은 보호자 동승 다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 운행 기록도 일지처럼 작성을 해야 돼요 일종의 일지예요 그래서 보호자가 동승하게끔 하고 있죠 이건 틀린 게 되겠네요 안전 운행 기록은 반드시 작성해서 보호관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 시설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군기에 한 번씩 도로통법 53조 조항 되겠습니다 따라서 맞지 않는 거 고르라고 하시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273번 다음 중 보행자의 통행 여부에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는 반드시 일시정지하는 장소로 제일 유명한 게 2022년 1월 달에 새로 생긴 법 중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는 일시정지하는 거 이게 제일 유명합니다 이거 잘 기억을 해 놓고 계시면 문제 많이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언제 또 일시정지하느냐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데 어디냐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어떤 길이냐면 이런 길이요 보도 차도 구분이 없죠 길이 그냥 길 하나만 띡 있잖아요 여기에 중앙선도 없죠 중앙선도 없기 때문에 이런 길에서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를 해라 이런 얘기에요 그리고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이렇게 보면 노면 표시 나와 있어요 보행자 우선도로라고 써 있죠 이면도로에 이런 데가 많은데 당연히 서행하고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로 외의 곳 이런 곳에도 일시정지를 해줘야 되죠 보기에 이제 그런 데 있냐 하는 거죠 보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이거죠 이거는 보행자 여부를 판단해야 돼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서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건데 없으면 상관없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이거는 보행자 여부하고 상관없이 늘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보행자 우선도로와 도로 외의 곳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것도 보행자 여부를 보고 통행에 방해가 된다면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는 거예요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되는 것을 찾고 있기 때문에 답은 2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마피 되겠습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274번 편도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어린이 통합버스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으면 알리는 표시를 한 상태로 주행 중이다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했네요 편도 2차로 이런 도로죠 여기서 1차로로 어린이 보호차량이 지나가고 있대요 근데 영유아를 태우고 있으면 알리는 표시를 했대요 깜빡이를 켜고 있다는 얘기죠 노란 깜빡이를 그때 안전한 운전방법 어떻게 하느냐 이 차 어떻게 보호해 줘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거를 앞지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차가 어린이를 보호하고 있다는 어린이가 탑승하고 있다는 노란 깜빡이를 켜고 막 운행하고 있으면 이렇게 앞지르기 못합니다 원래 우측으로 앞지르기 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안전운전 한번 보죠 2차로가 비어 있어도 앞지르기를 하지 않는다 이게 비어있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어 맞네요 1번이 닿고요 2차로로 앞지르기 하여 주행한다 안 돼요 2차로로 앞지르기 하는 것도 안 되지만 어린이를 태우고 있다는 노란물이 깜빡이고 있으면 앞지르기도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경험기를 울려 전방차로로 비켜달라는 표시를 한다 안 되죠 반대차로의 상황을 주시하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한다 안 되죠 간단한 문제인데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문제죠 2차로 앞이 하셔도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답 1번이죠 275번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유치원이나 중학교 앞에 설치할 수 있다 중학교에 스쿨존 설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중학생은 13살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어린이가 아니기 때문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설치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틀렸죠 시장등은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그쵸 네 이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 제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는 12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12세가 아니고 13세에요 13세 그리고 차량의 운행 속도를 매시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어요 존30이라고 부르죠 이거를 그래서 30 표시해 가지고 여기 빨간색 테두리가 쫙 이렇게 그어져 있죠 존30 스쿨존 되겠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하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76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매시 40km로 주행 중에 어린이를 다치게 됐다 처벌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보면요 반의사 불벌제 예외조항으로 12개 조항을 적용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12대 중과실이요 그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그 조항을 위반하고 어린이를 인피사고를 내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합의 여부와 상관이 없어요 경찰 신고가 접수되면 바로 형사처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보죠 지금 문제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은 제한속도 30이죠 40km로 주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속도가 과속인 상태로 어린이를 다치게 했대요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죠 속도위반이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는데 속도위반이 아니고요 이거는 제한속도를 20km 이상 초과를 해야 속도의 위반으로 인한 12대 중과실 처리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속도 쪽 문제가 아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거예요 볼까요?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요구할 경우에만 형사처벌된다 아니죠 경찰 신고 접수되면 바로 형사처벌됩니다 처벌이사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되죠 이게 맞는 얘기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되지 않는 거 아닙니다 보험 가입 여부하고 상관없어요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합의 여부와 관계없어요 답이 2번이 됩니다 217번이요 어린이 통합버스로 신고할 수 있는 자동차의 승차정원 기준으로 맞는 것은? 어린이 통합버스 몇 인승 이상부터 신고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도로노트법 시행규칙 34조에 보면요 승차정원 9인승 어린이 한 명을 한 명으로 본다 9인승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하고 있어요 예외조항으로는 튜닝 승인 받은 차가 9인승 이상의 승용 또는 승합자동차를 장애아동의 편의를 위해서 9인승 미만으로 튜닝한 경우에는 그건 가능해요 9인승 이상의 차를 사가지고 의자 같은 거 뜯고 왜냐하면 휠체어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거 뜯어내서 내부를 튜닝을 한 다음에 다 해봤더니 7명밖에 못 타요 그래도 그 차는 어린이 통합버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고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 기준이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이에요 그래서 답이 4번 9인승 이상 되겠습니다 278번 승용차 운전자가 8시 30분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매시 25km 초과해서 위반한 경우 벌점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벌점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08시부터 20시까지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 위반하게 되면 2배죠 근데 속도를 어떻게 위반했어요? 시간당 25km 초과했으니까 속도위반 20에서 40 사이 이걸 위반한 거네요 15조를 위반했으면요 벌점이 15점이에요 이렇게 외우기 쉽죠 여기 속도위반 20에서 40이 15조인데 벌점 15점이에요 이거 근데 2배니까 곱하기 2 해야죠 15 곱하기 2하면 30점이 부과가 됩니다 문제의 답을 1번 4번은 아니고 2번과 3번 중에 하나인데 두 배냐 아니냐죠 두 배가 3번 30점이 되죠 답이 3번입니다 279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한 경우 이거 안된다 그랬죠 몇 점에 벌점이 부과되는가 했어요 도로공통법 51조에 보면 앞지르기 못한다고 했고 그 51조를 위반한 어린이 통합버스 특별보호 위반은 벌점이 30점이에요 답이 3번이죠 30점이나 돼요 벌점 엄청 세죠 30점 벌점이면 어떤 거랑 비슷한 거냐면 중앙선 친범 있죠 그 정도 불법이에요 노란불 막 깜빡깜빡거리고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 앞지르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단속돼도 할 말이 없어요 벌점이 30점이나 붙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280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자의 교육시간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어린이 통합버스 안전교육 대상자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 운전하시는 분들도 교육을 받아야 돼요 몇 시간 받느냐 이런 거죠 3시간 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영상 시청과 교육 등의 방법으로 3시간 이상 실시를 하게끔 되고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하려면 교육받고 하셔야 됩니다 3시간이다 답이 2번이 있습니다 281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및 영유아 연령 기준으로 맞는 것은 어린이하고 영유아 구분할 수 있겠죠 어린이는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초등학생을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을 말해요 그 기준으로 맞는 것 골라볼까요 어린이는 13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가 아니라 미만인 사람이죠 영유아는 6세 미만인 사람 맞죠 6세 미만 맞습니다 어린이는 15세 미만 아니죠 13세 미만입니다 영유아는 7세 미만이 아니라 6세 미만이에요 13세 미만 6세 미만 요거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는 13세 미만 영유아는 6세 미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는 것 찾으러 가시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282번 승용차 운전자가 13시경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 얼마인가 했습니다 13시니까 요거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 사이에 지금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곱하기 2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신호위반을 했대요 신호위반하면 범칙금이 원래 6만원이에요 승용차의 경우에 승용차 6만원이거든요 그거 범칙금이 2배라고 했으니까 곱하기 하면 12만원이 되겠네요 12만원에 범칙금이 부과가 됩니다 그 답이 3번이네요 283번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에서 놀고 있는 경우 가장 올바른 운전방법은 했네요 어린이의 어떤 위험한 상황을 봤을 때 차량 운전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어린이 잘못이므로 무시하고 지나가요? 안되죠 경험기 울려서 겁줘요? 안되죠 일시정지 해야 된다 맞죠 어린이의 조심하며 급히 지나간다 틀렸죠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시정지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답을 딱 보셔서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시정지 해야 된다 한 문제가 이제 맞는 거죠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모르시면 일시정지 찍으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284번 어린이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통과하고 있을 때 올바른 운전방법은 했네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요 횡단보도만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린이가 건너고 있으면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해야죠 일시정지가 답이라고 했습니다 일시정지 해야 되는 거고 횡단보도 부근을 횡단하고 있는 보행자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무단횡단 보행자도 지켜주잖아요 횡단보도 정지선을 지나쳐도 횡단보도 내에만 진입하지 않으면 된다? 아니죠 정지선을 준수해야 되죠 어린이를 피해서 횡단보도를 신속하게 통과한다 신속하게가 틀렸죠 일시정지 한 다음 위험요소가 없으면 서서히 통과하는 거죠 답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285번 어린이 통합포스가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정차하여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이 작동하고 있을 때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편도 1차로 도로래요 편도 1차로 도로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차로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는 도로인데 여기서 어린이 보호 차량이 영유아가 타고 내리고 있음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빨간불이 전멸 깜빡깜빡하죠 그때 반대방향에서 오는 이 차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일시정지에서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된다 이게 맞죠 왜냐하면 편도 1차로 도로는 중앙분리대가 따로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서 일시정지를 한 다음에 확인 후 서행해야 됩니다 서행하면서 안전 확인한 후 통과한다 이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시정지를 반드시 해야 돼요 일시정지를 그대로 통과하면 안 되고요 경험기 쓰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맞는 거 일시정지에서 확인 후 서행한다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286번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다치게 한 운전자의 조치요령 틀린 것은 했습니다 어린이 사고 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하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조치를 하고 병원에 데려가고 부모님께도 알리고 경찰에 신고도 하고 이래야 됩니다 찾아보죠 바로 정차하여 어린이를 구호해야 한다 맞죠 어린이에 대한 구조조치만 정확하게 맞추면 신고할 필요는 없다 이게 틀렸죠 구조조치 한 다음에 바로 경찰 공무원서에 신고도 해야 됩니다 나중에 뺑소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꼭 경찰에 신고하는 것까지 잊지 마십시오 경찰 공무원이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된다 맞죠 교통사고 사실을 다른 운전자들이 알 수 있도록 신호하는 등 후속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이것도 맞아요 1번 3번 4번이 운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경찰 신고까지 해줘야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287번 골목길에서 갑자기 뛰어나온 어린이를 자동차가 충격을 했다 어린이는 외견상 다친 곳이 없어 보였고 괜찮다고 말하고 있다 이럴 때 운전자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애 괜찮다고 하더라도 어 그래? 괜찮니? 어 야 조심해 큰일 날 뻔했다 그리고 또 보내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그 어머니의 핸드폰 부모님의 핸드폰을 물어보고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 괜찮다고는 하거든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나중에 아프거나 그러면 꼭 연락 주십시오 해서 핸드폰 번호 찍힌 번호 알려주고 내 이름이 뭐다 주소가 어디다 핸드폰 번호가 뭐다 이렇게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인적사항을 제공을 해야 돼요 인적사항이라고 하는 게 법이 정하는 인적사항이 성함하고 핸드폰 번호하고 주소 이 세 가지에요 그런 것들이 인적사항이에요 이걸 딱 주고 내가 이 사고를 책임지고 처리해 주려고 한다 하는 거를 딱 표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경우에도 운전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이 된다 아니죠 이거는 왜냐면 이게 골목길이니까 스쿨존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12대 중과시 사항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사고 처리 특례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에요 2번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어린이가 괜찮다고 하므로 별도 조치는 필요 없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아이가 괜찮다고 했다 당사자가 괜찮다고 하는데 왜 내가 그거를 연락을 다 해야 되냐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는 어린이 스스로 자기 상황을 판단하고 결정을 내릴 의사를 결정할 권한은 있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별도 조치를 안 하면 안 돼요 틀린 거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나온 경우이므로 운전자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아니죠 골목길에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또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온 경우도 예상하여서 미리미리 서행을 하고 천천히 갔어야 되죠 아무런 책임 없다고 할 수는 없죠 이런 경우는 올바른 조치는 괜찮다고 하더라도 부모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 하여야 합니다 2번이 되겠죠 288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주체는 누굴까요 어린이보호구역 누가 지정할까요 시장이 지정합니다 이거는 외워놓으셔야 돼요 법이에요 도로교통법 12조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관리에서 시장 등은 지정하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방경찰청장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도로의 관리주체잖아요 근데 어린이보호구역은 시장이 해요 그리고 시장의 요청에 따라서 지방경찰청장이 허가를 해줄 뿐이에요 지정 및 관리는 시장이 합니다 이건 답이 2번이 되겠네요 289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주출입문 10m 이내의 도로 중에 일정 구간을 말한다 했어요 초등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예요 반경 300m 틀렸고요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한 경우 범칙금이 가중된다 맞죠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의 보행시간은 어린이 최고 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한다 최고 보행속도가 아니고 평균보행속도를 기준으로 해요 평균보행 요게 틀렸어요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보행자 보호 불이행을 하면 벌점이 2배다 맞죠 4번과 2번이 맞는 얘기네요 290번 어린이 통합버스의 특별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하고자 할 때는 다른 차의 앞지르기 방법과 같지가 않죠 어린이 통합버스를 앞지르기 할 때는 일시정지를 했다가 앞지르기를 해야 됩니다 2번 어린이들이 승하차시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안전을 확인 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빨간 깜빡이가 막 깜빡깜빡 하고 있으면 중앙선이 없는 중앙선이 없는 경우는 여기 오는 차 어떻게 해야 돼요 일시정지 했다가 서행해야 되죠 그냥 서행해야만 해야 된다고 써있으니까 이건 틀린 얘기에요 일시정지 얘기가 없어요 일시정지 해야 됩니다 3번 어린이들이 승하차시 편도 1차로 도로에서는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한다 이건 맞는 얘기죠 반대편 차량도 일시정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맞죠 어린이들이 승하차시에는 동일차로와 그 차로 바로 옆 차량은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 후 서행해야 된다 여기서 오는 차들이 있죠 뒤에서 오거나 이쪽으로 가는 차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옆차로니까 여기도 서야되죠 일시정지하고 이상이 없으면 천천히 서행을 해야 됩니다 이거 맞죠 3번과 4번이 맞는 얘기네요 291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에요 자전거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해야 된다 맞죠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 맞고요 자전거 운전자는 길 가장자리 구역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구간은 제외하고 통행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는 자전거를 타고 통행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는 차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차는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운전자는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을 해야 됩니다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끄는 순간 보행자가 되죠 이거는 틀린 거니까 4번이 되겠네요 292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자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협의하는 기관으로 올바른 것을 해냈어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해야 된대요 그러면 누가 가장 먼저 들어올까요? 교육부 당연히 들어오겠죠? 교육부 들어와야죠 교육부 교육부 없네요 교육부가 있구요 1, 2, 3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안전에 관한 얘기 들어와야겠죠? 행정안전부 들어와야 되고 아니고 2번도 틀렸고 국방부가 들어와야 돼요? 국토교통부가 들어와야 돼요? 도로교통법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국토교통부가 들어와야죠 국방부가 왜 들어옵니까 여기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육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이건 외우실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어린이보호구역이니까 일단 교육부 학교 앞이니까 그리고 안전에 해당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 그리고 도로교통법이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3가지를 상식적으로 잘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293번 어린이통학버스 특별 보호를 위한 운전자의 올바른 은행 방법은 어린이통학버스 어떻게 보호해 주느냐 하는 거거든요 중앙선이 이렇게 있으면 어린이 승하차 표시가 깜빡깜빡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정지 표지편도 딱 열려 있죠 그러면 이 차 넘어가지 않게 딱 정지를 하고 뒤에 나오는 차는 당연히 따라서 정지를 합니다 차들이 승하차 하고 난 다음에 날개가 딱 접히면 그 다음에 그때 직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앙선이 없는 도로나 편도 1차로 오면 어떻게 해요 뒤에 따라오게 되죠 당연히 일시정지해서 뒤를 쓰면 되는데 반대편이요 반대편 어떻게 하냐 반대편도 일시정지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뛰어나와서 그냥 도로를 가로질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승하차 표시가 나면 반대편도 일시정지를 해주는 거에요 잊으면 안됩니다 얼반 운행 방법 찾아볼까요 편도 1차로 인도로에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의 운전자도 어린이통학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서행해야 된다 요거 요 얘기에요 맞죠 1번 맞아요 1번 지금 물어보려고 했는 거네요 편도 1차로 한차로씩 밖에 없고 중앙선이 딱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반대방향도 승하차 중에는 일시정지한다 그걸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가 어린이가 하차하고자 전멸등을 표시할 때는 어린이통학버스가 정차한 차로 외의 차로로 신속히 통행한다 신속히 이런거 나오면 틀린다고 그랬죠 안된다고 했습니다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중앙선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인 경우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는 기존 속도로 진행한다 아니죠 일시정지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1번과 3번이 반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경우라도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앞지를 수 있어요? 안돼요 표시하고 있으면 앞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반대방향도 정지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94번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거 두가지는 했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어디다 신고하냐 신고 방법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려면 미리 도로교통문단에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는다 도로교통문단이 아니고 경찰서죠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1번 틀렸고 어린이통학버스는 원칙적으로 승차정원 구인승 어린이 한 명을 한 명으로 본다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맞죠? 구인승 이상을 신청하게 되어있고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이 헐어로 못쓰게 되어 다시 신청하는 때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서에 헐어로 못쓰게 된 신고필증을 첨부해서 제출을 해야 된다 안그러면 다른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첨부해서 제출하게끔 하고 있어요 헐어로 못쓰게 되면 첨부해서 제출합니다 맞고요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은 그 자동차의 앞면 창률이 좌측 상단에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해야 된다 이게 틀렸어요 우측 상단에 당한 겁니다 왜요? 좌측 상단이면 운전석이잖아요 거기 말고 저쪽 문 있는 쪽 거기 앞에다 달아야 되죠 그래야 경찰도 확인을 도로변에 서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이건 답이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295번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영유아를 승차하는 방법으로 바른 것은 했습니다 영유아가 승차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멸등 장치를 작동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이거 맞죠 빨간색 전멸등을 쓰죠 승하차 할 때는요 교통이 혼잡한 경우 전멸등을 잠시 끄고 영유아를 승차시킨다 안되죠 반드시 켜놔야 됩니다 보도나 길가장자리구역 등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영유아를 통합버스 앞으로 유도하여 승차시킨다 아니죠 매우 위험합니다 차 앞으로 유도하는 것은 차가 굴러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좌석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어린이보호구역이라도 좌석안전띠는 의무입니다 이거는 답이 올바른 방법 전멸등을 반드시 작동을 해서 안전을 확보해야 된다 1번이 되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의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범칙금은 노인보호구역과 다르다 아니에요 틀렸네요 범칙금 노인보호구역이랑 똑같습니다 보호구역의 범칙금은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이 다 같아요 그래서 바르지 않은 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서행표지 설치할 수 있고요 주정차 금지 시행할 수 있고요 어린이 다치기간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되는 거죠 12대 중과실 뭐라고요 이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에요 답이 1번 범칙금이 노인보호구역과 다르다 여기 되겠네요 같습니다 297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여 함께 횡단하고 있다 어린이가 영유아를 동반하고 있대요 지금 어른이 없는 상태입니다 애가 애를 데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운전자의 올바른 주행 방법은 했어요 어린이와 영유아 보호를 위해서 일시정지했다 요게 답이죠 무조건 딱 쓰는 겁니다 천천히 슥슥 간다거나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애들이 언제 어떻게 튀어나올지 몰라요 도로교통법상에서도 일시정지하는 조항을 정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횡단이에요 횡단 도로를 이렇게 가로질러서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진행해서 올 때 어떻게 해야겠는가 하는 거죠 당연히 딱 서줘야죠 천천히 이렇게 앞으로 슬슬슬슬 밀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 지나갈 때까지 딱 서 있어야 됩니다 1번이 맞고요 어린이가 영유아 보호하면서 횡단하고 있으므로 서행하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어린이가 영유아 아직 반대편 차로 쪽에 있어서 신속히 주행했다 만약에 이쪽으로 건너오고 중앙선이 있어서 이쪽으로 건너오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서 지나가는 차가 어? 애기 들어오네? 그리고 쌩 지나간다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서줘야 돼요 틀렸고 신속히 이런 말 나오면 보통 틀렸죠 어린이와 영유아는 걸음이 느림으로 안전거리를 두고 옆으로 피하여 주행하였다 걸음 느리다고 안전거리를 두고 이렇게 왼쪽으로 건너가요? 이거 안 되죠 다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98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과 관련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어린이가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의 모든 책임이 면제됩니까? 아니죠 면제되는 그런 곳은 없어요 자전거 운전자가 운전 중 어린이를 충격하는 경우 자전거는 차마가 아니므로 민사 책임만 존재한다 아니죠 자전거는 차마에 해당합니다 이게 틀렸어요 3번 차도로 갑자기 뛰어드는 어린이를 보면 서행하지 말고 일시정지를 한다 그렇죠? 이게 답이죠 애들 보면 일시정지하는 겁니다 서행이라고 하는 말이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일시정지하는 게 답입니다 이건 3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경찰서장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시속 50km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50km가 아니라 30km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99번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행 방법이다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어요 항상 제한속도 이내로 서행한다 맞죠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일시정지한다 일시정지가 나왔어요 맞습니다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보호자와 어린이가 횡단하는 경우 경험기를 연속으로 울리며 주행한다 경험기에 나오면 거의 오답이죠 횡단하던 어린이가 중앙선 부근에 서있는 경우 서행한다 아니요 일시정지해야 돼요 3번 4번 틀렸고 맞는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00번 승용차 운전자가 어린이 투하 버스 특별보호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으로 맞는 것을 해냈네요 도로교투보 시행령 별표 8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에 보면 운전자의 범칙금액 보면 어린이 투하 버스 특별보호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 종류별로 범칙금액 나오는데 승용차네요 승용차이기 때문에 2번 조항에 해당하는 9만원이 범칙금액이 되겠습니다 답이 2번이네요 301번 어린이 통합버스 운전자의 행동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통합버스 운전자에요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에 전멸 등의 장치를 작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뒷차들이 어린이가 내림을 알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맞아요 출발하기 전 모든 어린이가 자정안전지를 매도록 한 후에 출발해야 한다 이거 법이죠 이거 우회전하면 바로 단속하고 그러죠 맞고요 어린이나 영유아가 내릴 때에는 자동차로부터 안전한 장소에 도착한 것을 확인한 후에 출발을 해야 된다 그래야겠죠 어린이들이 제대로 내렸는지 그래서 보호조선생님이 꼭 타고 있죠 오토마버스에서는 맞고요 어린이가 타고 내릴 때에는 후사격만이라도 반드시 확인한 후 출발한다 이 후사격만 확인한다고 되는게 아니에요 어린이가 제대로 내렸는지 안전한 장소에 도착했는지 보호자에게 제대로 인계가 되었는지 이런 거를 운전자가 다 확인을 하고 문까지 다 닫고 보호자 선생님 자리에 앉고 그 다음에 출발하는 겁니다 배신도 바라지 않는 것은 그래서 후사격만 확인한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302번 다음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어린이 통합버스에 장착된 황색 및 적색 표시 등의 작동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황색 전멸이 있고 적색 전멸이 있죠 정차할 때는 적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해야 된다 정차할 때는 황색 표시 등이죠 제동할 때는 적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해야 된다 적색 표시 등은 전멸이 아니고 브레이크 등이 작동하는 거죠 전멸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그죠 이게 맞죠 도로에 정지할 때 주차할 때는 황색 표시 등과 적색 표시 등을 동시에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이것도 아니죠 적색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나와요 도로에 정지하려고 하거나 출발하려고 하는 때에는 황색 표시 등이나 호박색 표시 등이 전멸이 되도록 조작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맞는 거 3번 도로에 정지하려는 때에는 황색 표시 등을 전멸 작동하여야 한다 되겠습니다 303번 어린이 보호구역을 통행하고 있다 다음 중 위반에 해당하는 차는 무엇인가 매시 20km로 주행하는 승용자동차 보통 30km 파워로 제한을 하죠 제한속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서행으로 운행하고 있는 화물자동차 서행하니까 괜찮죠 도로에 정차중일 때 타고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전멸등을 작동하고 있는 어린이 통합버스 통합버스가 전멸등 어린이 타고내릴 때 해야 되죠 이것도 해당이 없고 정차중인 어린이 통합버스에 이르기 전 일시정지하지 않고 통과하는 1인자동차 1인자동차도 자동차죠 일시정지해야 됩니다 일시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서행해야 되기 때문에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위반차량이 되겠습니다 304번 다음 중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개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 그쵸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잖아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사고 2번 자동차 등의 통합버스 속도를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그쵸 범칙금과 벌점은 일반 도로의 3배가 아니고 2배죠 2배 어떨 때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2배를 부과하고 있죠 주정차금지로 지정되지 않은 어린이 보호구역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다 그렇죠 주정차금지 아닌 곳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 3배가 틀렸네요 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05번 도로교통법상 안전한 보행을 하고 있지 않은 어린이는 위험한 아이 누구냐 보는 거죠 1번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 가장자리를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반드시 보도를 이용하게끔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차도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 틀렸네요 이게 보행을 안전하게 하고 있지 않네요 여기 1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도법 8조에 보면요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만 통행하도록 하고 있어요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일방 통행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거 맞고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의 가장자리 구역에서 차가 오는 방향을 마주보고 걸어가는 어린이요 답 마주보고 차가 오는 방향을 보고 걸어가는 겁니다 보도에서 우측으로 걸어가고 있는 어린이요 보도도 맞는데 우측 보행까지 하고 있어요 아주 잘하고 있는 어린이죠 문제 답은 1번이었습니다 306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어린이 보호 어떻게 하는가 1번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횡단하고 있는 경우는 서행을 해야 한다 이게 틀렸네요 보통 서행이 나오면 거의 대부분 틀리죠 왜요? 일시정지이기 때문이죠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관련된 조항은 49조의 모든 운전자 준수사항에 보면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도로를 횡단한대요 이때는 일시정지를 하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횡단하는 경우인데 서행을 하라고 했으니까 틀리는 얘기죠 안전지대에 어린이가 서 있으면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을 한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 안전지대에 있으니까요 좁은 골목길에서 어린이가 걸어가고 있는 경우는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한다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또 횡단보도에 어린이가 통행하고 있는 경우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다 이거 맞는 얘기고요 일시정지가 나오면 거의 맞는 얘기고 서행이 나오면 거의 좀 의심을 좀 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1번이 되겠습니다 307번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항버스를 특별 보호해야 하는 운전자의 의무로 맞게 설명한 것은 어린이 통항버스 있죠 노란버스요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거죠 맞는 거 찾아보래요 적색전밀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 통항버스가 정차한 차로에 바로 옆차로로 통행하는 경우 일시정지 해야 된다 빨간색 불이 깜빡깜빡하고 있으면 애들 내린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그 뒤에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어? 일시정지나 해요? 싶으실 텐데 맞아요 도로교통법은 일시정지 하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 지금 운전하고 계신 분들이 거의 일시정지 하지 않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지나가고요 아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좀 서행 천천천천천히 이렇게 가고 일시정지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못 봤어요 사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 방법은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 됩니다 이거 왜 일시정지 하냐면 애들이 여기서 내려가지고요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일시정지를 해서 통과하면 그때 가는 걸로 도로교통법은 정하고 있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면허 따셔서 운전하실 때는 그렇게 운전을 하셔야겠죠 도로를 통행 중인 모든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앞지르기는 할 수 있는데 노란불이나 빨간불이 깜빡거리고 있는 경우 아이들이 탑승해 있거나 아이들이 내리거나 그런 경우에는 앞지르기 못하죠 위반하면 벌점 15점을 부과 받는다 벌점 15점은 아니고 30점이에요 벌점 30점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중앙선 침범, 불법 유턴 이런 게 벌점 30점이에요 버스 전용차로 위반 이런 게 벌점 30점이거든요 꽤 심각한 위반 벌점이잖아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잘 기억하고 계십시오 벌점 30점입니다 이거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적색점멸장치를 작동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정착한 경우는 이 의무가 제외되지 않죠 당연히 그 뒤에 서야 되고요 심지어 그 반대 방향도 서야 돼요 편도 1차로라 그러면 가는 거 하나 오는 거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뒤에는 당연히 서야 되고요 반대편도 서야 됩니다 이게 애들 튀어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도 반대편도 일시정지를 해야 돼요 그냥 쓰는 겁니다 왜 뒤에서 쓰냐고 막 빵빵거리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원래 도로교통법은 반대편도 쓰는 거예요 편도 1차로인 경우에요 양방향 2차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제외되지 않아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08번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운영자 및 모든 운전자 등의 의무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운영자는 유치원 원장님이요 어린이 통학버스에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울 때에는 성년인 사람 중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자가 지명한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운행하도록 하여야 된다 보호자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 때는 자동차에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 하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된다 내려야 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운전자는 운행 중 어린이나 영유아가 좌석에 앉아 좌석 앉아 띠를 메고 있도록 하는 등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운전자가 해줘야 되죠 맞아요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에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내리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린이나 영유아가 타고 있는 차량을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아니에요 어린이 영유아가 탑승한 상태도 앞지르기 못하는 거에요 도로교통법 제51조에 모든 차 운전자는 어린이나 영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한 상태로 도로를 통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앞지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앞지르기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309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어린이가 죽거나 다친 거에요 그때 어떻게 처벌되는가 하는 거죠 처벌 대상은 자동차 등의 운전자이다 맞죠? 어린이의 안전에 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면 특정범죄 가정처벌 등에 관한 법률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보호의무 위반이에요 그러면 12대 중과실이에요 당연히 특가법 처벌을 받습니다 맞구요 사망한 경우 처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다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게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그만큼 형량이 올라가 있죠 이것도 맞구요 상해를 입은 경우 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상해에 입은 경우 5년의 금고가 아니고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게 너무 약하죠 요건 1년 이상 15년 이하로 늘어났구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310번 다음 중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자의 의무를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어린이 통합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지정하게끔 하고 있고요 어린이 통합버스에 어린이를 태울 때는 성년인 사람 중 보호자를 함께 태우고 어린이 보호 표지판 표지만 부착해야 된다 태우는 것만으로 하면 안 돼요 내려서 애들 태워 줘야 되고 문 닫히는 거 확인해야 되고 안전벨트 다 채워 줘야 되고 해야 돼요 보호 표지만 부착하는 거나 보호자 태우고만 있다는 것으로 운영자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건 틀렸네요 안전벨트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작성 보관해야 돼요 대장 작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벨트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을 매분기 어린이 통합버스 운영하는 시설의 감독기관에 제출을 해야 돼요 대장 만들어 가지고 제출하게끔 하고 있고요 양식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맞고요 따라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네요 311번 다음 중 어린이 통합버스에 성년 보호자가 없을 때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한 경우에 처벌로 맞는 것은 했어요 보호자가 없는데 보호자 동승 표지를 부착하고 있대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때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거죠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는데 20만 30만 40만 50만 원 벌금 얼마냐 하는 거죠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구류를 합니다 답이 2번이에요 이거는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30만 원입니다 답이 2번이죠 도로교통법상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지정하는 구역은 노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지정하는 구역이 어딜까요 노인 무슨 구역이에요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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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구역, 노인안전구역, 노인보호구역, 고령자보호구역 도로교통법상에서 정하는 어떤 구역 안전을 위해서 정하는 구역 다 보호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도 있고 장애인보호구역도 있고 노인보호구역도 있죠 보호구역은 이렇게 세 개가 있어요 노인, 어린이, 장애인 세 개가 있는 거죠 도로교통법 제 12조에 2에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해가지고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보호구역 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또 따로 정하고 있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을 위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을 흔했습니다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을 찾아보죠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죠 어린이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조치가 나오는데 거기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맞고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4항에 이면도로를 일방통행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차마의 운행속도로 시속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존 30으로 경찰청에서 제한을 할 수가 있죠 주출입문 연결도로에 노인을 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요게 틀렸어요 노상주차장 설치권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노상주차장 도로에 여기다가 주차장 만드는 거 있죠 이거 도로에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하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노상주차장의 설치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 관영시장이 해요 요거는 주차장법을 보면 나와 있는데 주차장법 보면요 노상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해가지고 노상주차장은 특별시장, 관영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설치를 하게끔 하고 있어요 이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노상주차장의 설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주차장법도 함께 알고 있어야 쉽게 맞출 수 있었고요 모르더라도 차마의 통행을 금지나 운행 속도 제한이나 이면도로 일방통행 지정이라든지 이런 걸 경찰청장이 한다는 걸 경찰서장이 한다는 걸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 외에도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주차장을 설치를 하는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시장의 권한이에요 요거 4번이 틀린 문제가 됐어요 요런 문제는 좀 어려운 문제죠 314번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서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노인보호구요 자전거, 1톤 이하 화물차, 50cc 이하 원동기장치 자전거, 유모차 통행을 금지할 수 있는 대상, 즉 차요 차 차마와 노면전차 요거를 통행금지시키는 거지 유모차를 통행금지시킨다고요? 유모차는 차가? 아니죠 따라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15번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법규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의 운전자가 65세 노인을 부상에 이르게 하면 무조건 형사기권된다? 그건 아니죠 아니에요 무조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또 신호위반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의 벌점기준과 동일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벌점기준은 같습니다 2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차의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을 하는 경우 벌점이 40점이 아니라 30점이죠 법규위반시 벌점은 일반 도로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보호구역을 적용하는 거죠 2배에 해당하는 거 있죠? 8시부터 20시까지 따라서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시장등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곳은 했습니다 고등학교요? 고등학교의 노인보호구역이요 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도 안 되죠 고등학생은 청소년이니까 이거는 노인복지시설이나 공원, 생활체육시설 이런 것들은 노인보호구역 할 수 있는데 고등학교는 안 돼요 그런 거 없습니다 1번이죠 다음 중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자는 했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지방경찰청장은 보호구역에서 차량을 통제하거나 이런 걸 할 수 있어도 지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보면 보호구역에 지정이 있는데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신청을 해요 그러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보호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답이 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교통약자 중 노인의 특징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노인스럽지 않은 게 뭐냐 하는 거죠 반사신경이 둔하고 경험에 의한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지 않죠 이거 틀렸죠 경험은 좋은데 신속한 판단이 안 돼요 생각이 많아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판단의 어떤 신체 기능이 저하했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이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죠 물론 노련한 판단은 가능해요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신속한 판단은 잘 안 되죠 적당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돌발사태 대응력이 미흡하고 시력 및 청력의 약화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즘에 노인분들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이런 거 제도로 시행하죠 그러면 또 쿠폰도 주고 그래요 적당치 않은 것은 2번 신속한 판단이 가능하다 되겠습니다 319번 도로교통법상 시장 등이 노인보호구역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대형 승합차 통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소형 승합차는 제한할 수 없지 않아요 차는 다 제한할 수 있습니다 4톤 초과 화물차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4톤 이하 화물차는 금지할 수 없지 않아요 차니까 다 돼요 대형 승합차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덤프트럭 통행을 금지할 수 있지만 제한할 수 있어요 금지나 제한이 다 가능합니다 금지는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요 제한은 몇시부터 몇시까지 못다닌다 이렇게 하는 게 제한이죠 따라서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대형 승용차 금지 제한 다 할 수 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 횡단하는 노인을 뒤늦게 발견한 승용차 운전자가 급제동을 하였으나 노인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올바른 설명 두 가지는 했어요 횡단보도로 횡단하고 있는 노인을 충격한 건데 보행자 신호등은 없는 상태예요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1번 보행자 신호등이 없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요? 그렇진 않죠 횡단보도 보행자를 충격했는데 과실이 없을 수가 없죠 2번 자동차 운전자에게 민사 책임이 있다 민사의 책임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사람하고 사고가 발생한 거에 대한 처리를 해야 되니까 민사 책임이 있죠 3번 횡단한 노인만 형사처벌된다 아니죠 횡단한 운전자가 형사 책임이 있죠 자동차 운전자에게 형사 책임 있죠 그죠 4번이 맞는 얘기죠 2번하고 4번이 맞는 거네요 여러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에 처벌의 특례 조항에 적용을 받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조항을 위반한 거죠 그럼 이거 12대 중과실이죠 중과실 사고 어떻게 돼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되죠 그래서 형사의 책임도 져야 되고요 사고에 따른 민사 책임은 따로 또 합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에 앞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했기 때문에 12대 중과실 처리를 받습니다 민사 형사 책임을 둘 다 져야 됩니다 답이 2번 4번이 되죠 관할 경찰서장이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거 할 수 있죠 정차 주차 금지 시킬 수 있고 운행속도 30km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4번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것 보행자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는 없어요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네 가지 사항이 나오는데 차마 통행 금지 제한 주정차 금지 속도 30km 제한 일방 통행로 지정 요거까지는 할 수 있어도 보행자 통행 금지는 안되고요 시속 50 이거 틀렸죠 그래서 할 수 있는 조치 두 가지는 통행 금지 제한 주정차 금지 두 가지가 되겠네요 1번과 2번이 답이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이 옆을 지나갈 때 운전자의 운전방법 좀 맞는 것은 이거 안전거리 두고 서행한다 그거죠 주행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히란 말 틀렸고 노인과 관격을 충분히 확보하면서 서행 통과한다 이게 맞죠 경음기 나오면 틀렸고 전조등 깜빡이면서 통과 틀렸죠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323번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할 수 있는 도로 시설물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인 안전하게 하려고 설치하는 시설물 볼까요 미끄럼 방지 시설 있겠죠 방어 울타리도 있겠고 과속 방지 시설도 있겠고 미끄럼 방지 시설도 있겠고 가속차로요 속도가 더 나을텐데 그죠 감속차로면 모르겠는데 가속차로기 때문에 틀렸네요 보호구역 도로 표지 설치 맞고요 방어 울타리 도로 반사경 다 맞습니다 여기 지금 5가지 사항이 다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가속차로는 안전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운전자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 찾아보래요 증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게 증발현상이죠 상대방의 라이트와 내 라이트가 겹치면서 그 사람이 중간에 사라지는 현상이에요 증발현상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주의를 해야 되죠 서행할 필요가 있는 거죠 맞고요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인다 이건 틀렸죠 상식적으로 안 맞는 얘기죠 무단횡단하는 노인에 주의하며 통과한다 그죠 검은색 옷을 입은 노인은 잘 안 보이므로 유의한다 검은색 옷 하얀색 옷 형광색 옷 이렇게 있으면 형광색 옷이 제일 잘 보이고 흰색이 잘 보이고 검은색 옷이 제일 안 보이죠 야간에 그래서 가급적 나이 많으신 분들은 밝은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야간에는 노인이 없으므로 속도를 높여 통과한다 이게 틀린 얘기가 되겠죠 답 2번이었습니다 325번 노인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통행 방법 및 법규 위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인보호구역 실버존이죠 어린이보호구역은 스쿨존이라고 하고 노인보호구역은 실버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자동차 운전자는 신호가 바뀌면 즉시 출발하지 말고 주변을 천천히 살피고 출발한다 그래야 되겠죠 길 다 못 건너신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신호를 위반하고 통과하는 경우 범칙금은 12만원이 부과됩니다 이것도 맞아요 왜 그러냐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는 두 배가 부과돼요 근데 신호위반의 범칙금이 6만원이거든요 그래서 2 곱하기 6해서 12만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도 아직 횡단하지 못한 노인이 있는 경우 노인이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기다린다 그렇게 해야 되죠 왜냐하면 자전거도 운전자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고 1윤차 운전자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면 범칙금이 9만원이 부과된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1윤차는 범칙금이 4만원이에요 원래 근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두 배라고 했죠 그래서 곱하면 8만원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9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린거죠 네 답이 4번이 되겠어요 범칙금의 금액을 묻는 문제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죠 요거는 기억을 해 주십시오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 방해하는 2윤차는 4만원 그리고 신호위반하고 통과하는 승용차는 6만원 요거 기억하시고 그게 시간이 8시부터 8시 사이냐 그것만 확인을 하셔서 아니면 그대로 8시부터 8시 사이에 있다면 2배 해가지고 부과를 하면 되는 겁니다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어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액이 가중되죠 2배라고 했습니다 보행신호의 시간이 더 길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통공항상으로 보행신호의 시간을 설정할 때 사람이 일반적인 보행시간이 1mps이거든요 초당 1m씩 이동한다고 가정을 하고 횡단시간을 결정을 해요 근데 노인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어린이보호구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보호구역에서는 초당이 0.8을 사용해요 더 천천히 걷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충분한 시간을 횡단시간으로 부여를 한다는 뜻이에요 뭐 심지어 요즘에는 0.6을 써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을 정도예요 실제 공학적 설계를 할 때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노상주차장 설치를 할 수가 없다 맞아요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노상주차장 설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방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이 정차주차 금지를 해버리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노인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규정보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다 신호등을 크게 설치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노인보호구역에서요 이게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승용차 운전자가 오전 11시경 노인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를 25kmph 초과한 경우 벌점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오전 11시이기 때문에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사이에 속하죠 지금 곱하기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제한속도를 25kmph 초과했대요 그때 벌점 어떻게 되느냐 원래 속도위반 20에서 40 사이를 하게 되면 벌점이 15점이에요 25kmph니까 벌점이 15점이죠 근데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했으면 벌점이 2배거든요 그러면 15 곱하기 2하면 30이 되죠 답이 30점이 되는 거예요 답이 3번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 접근하고 있을 때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접근합니다 지금 어떻게 합니까 보행신호가 바뀐 후 노인이 보행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기하고 있다가 횡단을 마친 후에 주행한다 그래야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신호의 변경을 예상하여 예비 출발할 수 있도록 한다 예비 출발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죠 위험하죠 그래서 답이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안전하게 정지할 속도로 서행하고 정지 신호에 맞춰서 정지해야 된다 맞죠 노인의 경우 보행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감안하여 주의하여야 한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요 예비 출발 얘기가 있는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할 수 있는 조치사항이다 바르지 않은 것은 했어요 시속 30km 이내로 속도 제한할 수 있죠 2번 보행 신호의 신호 시간이 일반 보행 신호기와 같기 때문에 틀리다고 했죠 더 길다고 했습니다 주의표에서 설치할 수 있다 틀렸어요 틀려요 더 깁니다 보호구역의 신호 시간이 가속방지 터특 교통안전시설 보강 설치할 수 있고요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간선도로 횡단보도에서는 신호기를 우선 설치 관리할 수 있어요 즉 안전시설 같은 맥락이죠 설치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일반 보행 신호기랑 같다는 이 말이 틀렸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시 범칙금이 가중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 했어요 신호위반 주차금지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중앙선침범 2배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신호위반은 어디 나와요 여기 보면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차 해가지고 여기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 기준에서 나와요 여기 신호위반 나오죠 2배가 부과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정차 또는 주차를 위반하는 거 주정차금지죠 이거 해당합니다 신호위반 이거 해당하고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는 신호 및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또 횡단보도 보행자를 방해할 수가 있죠 이것도 해당을 하고요 중앙선 침범은 얘기가 없어요 중앙선 침범에 관련돼서는 범칙금 가중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이 답이 됩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죠 시행령 별표 7번 이거는 거의 통째로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문제라서 크게 좀 따져보면 신호위반 그 다음에 속도위반 주정차금지위반 요정도 세 가지로 구분을 해 놓으면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신호 속도 주정차위반이 과태료 2배가 된다는 거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331번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실버존요 노인보호구역을 통과할 때는 위험사항 발생을 대비해서 주의하면서 주행을 해야 된다 맞죠 이건 기본적인 상식이고 노인보호표지란 노인보호구역 안에서 노인의 보호를 지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맞죠 노인보호표지는 노인보호구역에 도로 중앙에 설치한다 노인보호구역 표지판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할머니 할아버지 손잡고 있어요 이렇게 써 있죠 이게 표지판이 도로 한가운데 있다고요 이렇게 있는 거 봤어요 다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죠 도로 우측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보면 이쪽이 우측이고 이쪽에 보면 이쪽이 우측이고 그렇죠 그래서 보통 도로 양측에 설치를 합니다 중앙에 설치한다고 쓰이는 게 틀렸네요 3번이 답이 되겠고 4번 승용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오전 10시에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향하면 범칙금이 12만원이 부과된다 오전 10시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죠 곱하기 둘 해야 되죠 범칙금이 보행자 횡단방에는 승용차는 6만원이거든요 이륜차는 4만원입니다 그래서 12만원 맞네요 이거는 그래서 노인보호표지를 도로 중앙에 설치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했어요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권은 시장 등에게 있다 맞아요 시장이 지정합니다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맞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 이것도 맞아요 통행제한 할 수 있죠 노인보호구역 내에서 차마의 통행을 금지할 수 있어요 없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틀렸네요 이게 답이네요 4번이 답입니다 차마와 노면전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할 수 있어요 없다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노인은 했어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했다 어 이거 맞네요 최단거리 횡단이라고 했죠 이거 통행 차량이 없어 횡단보도로 통행하지 않고 도로를 가로질러 횡단하였다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지금 도로를 가로질렀다는 거죠 틀렸죠 정차하고 있는 화물차 바로 뒤쪽으로 도로를 횡단했다 이거 안되죠 화물차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되거든요 보도에서 좌측으로 통행하였다 보도는 우측통행위 원칙입니다 보행자도로에서 우측통행위 원칙하고 있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위반하지 않은 분이요 도로교통법상 노인운전자가 다음과 같은 운전행위를 하는 경우 벌점기준이 가장 높은 위반행위는 했습니다 노인운전자에요 노인보호구역에서 노인을 보호하는게 아니고 노인운전하시는 분 운전하시는 분이 벌점 제일 높은게 뭐냐 하는거에요 횡단보도 내 정차에서 보행자통행방해 이거 10점이죠 보행자를 뒤늦게 발견해서 급제동해서 보행자가 넘어질 뻔했다 이것도 10점이에요 보행자통행방해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경험기를 울리면 보행자 앞으로 재빨리 통과했다 이것도 통행방해까지 10점이고 황새신선의 중앙선을 넘어서 유통했다 중앙선 침범 이거는 벌점이 30점이에요 1,2,3번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죠 이건 답이 4번이 되겠네요 가장 높으니까요 다음 중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상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했어요 교통약자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보면요 교통약자 정의가 나오는데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해요 이 중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노인이나 임산부 불편하겠죠 어린이 같은 경우도 불편하죠 청소년은 해당이 없어요 청소년이 잘 다니죠 교통약자 정의를 보면요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장애인은 장애 등급 평가 받으신 분이고요 장애인증 있으신 분 얘기하는 거예요 노인은 고령자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말해요 전철 무료로 타시는 분들이요 임산부, 이거 제가 임부와 산부로 구분된다고 했죠 임부는 아이를 가진 사람, 산부는 아이를 낳은 사람 그렇게 구분되고요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영아유아 영아 2세 미만, 유아는 2세에서 7세까지 유아고 어린이는 초등학생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고는 계신데 정확한 기준이 다 있어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비법상에 나오거든요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청소년이 되겠죠 답 3번입니다 노인의 일반적인 신체적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했어요 행동이 느리고 시력 저하, 청력 향상? 아니죠 더 안 들리죠 반사신경이 둔화되고 근력이 약화되죠 청력이 향상된다고 했으니까 틀린 거 2번이 되겠네요 331번 다음 중 가장 바람직한 운전을 하고 있는 노인 운전자는 했습니다 장거리를 이동할 때에는 안전을 위해서 서행운전을 한다 맞는 거 같은데 노인 운전자는 장거리 이동 안 하는 게 좋아요 틀렸죠 시간 절약을 위해서 목적지까지 쉬지 않고 운행하여서는 안 되죠 젊은 사람들도 다 쉬면서 갑니다 도로상황을 주시하면서 규정속도를 준수하고 운행한다 이게 맞는 얘기겠죠 통행 차량이 적은 야간에 주로 운전한다 적은 건 좋은데 야간에 하시면 안 돼요 노인분들은 야간에 눈이 심심한 경우가 많아서 위험하거든요 젊은 사람들은 야간 운전은 위험하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노인 운전자의 안전운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위험하게 하시는 분 누구냐 하는 거죠 운전하기 전 충분한 휴식하고 주기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운전하기 전에 목적지 경로를 확인하고 심야운전이 틀렸죠 야간운전을 가급적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거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339번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전방주시태만으로 노인에게 3주간의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호구역에서 지금 사고가 3주 상해가 났네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되지 않는다 그렇죠 이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어린이보호구역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린이보호구역은 상해를 입히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12대 중과실에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뭐가 들어있냐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보호의무 위반이라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12대 중과실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거든요 합의 여부 상관없이 근데 노인보호구역은 그게 없어요 12대 중과실에 들어있진 않아요 그래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맞아요 노인보호구역을 알리는 안전표지가 있어야 형사처벌 되는 건 아니에요 또 표지 여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또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 그럼 뭐 언제 형사처벌 되고 언제 형사처벌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상해를 입혔는데 합의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형사고발이 되는 경우들 이런 건 형사처벌 되겠죠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되지 않아요 이거는 뭐라고 부르냐면 반의사불벌죄라고 표현해요 말이 어렵죠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되지 않아요 맞는 얘기죠 합의하면 형사처벌 되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죠 지금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합의를 했다는 거죠 부딪혔는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합의를 해주고 합의금도 주고 치료비도 대주고 이렇게 했으니까 처벌하지 말아달라고 피해자의 입으로 얘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진 않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340번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15시경에 규정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 범칙금과 벌점은 어떻게 되는가 가상금은 제외합니다 일단 속도를 60km 넘게 초과했어요 그러니까 30km 제한 구역이었으면 90km 이상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에 승용자동차래요 승용자동차는 15만원의 범칙금이 있고요 15만원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고 벌점이 60km 초과 80km 이하인 경우니까 지금 60km 초과했대요 보면 60점이 벌점이 가해지는데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세계보호구역 다 마찬가지예요 08시에서 저녁 20시까지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이 벌점이 2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60점인데 이게 120점으로 증가합니다 곱하기 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답이 4번이 됩니다 여러분 보호구역에서 운전하실 때 특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는 벌점이 2배예요 기억을 잘하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있는 자동차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가 가능하다? 아니죠 탑승해야만 주차가 가능합니다 요즘 이것 때문에 단속이 되게 심하게 들어오죠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표지를 발급받은 자가 그 표지를 양도 대여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표지를 회수하거나 재발급 제한이 되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연을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죠 이거 방해하면 과태료가 50만원이 나옵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죠 맞아요 그리고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아도 주차 가능하다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국가보훈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이거 발급을 합니다 대신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거 발급 안해요 답이 4번입니다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국가보훈처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그런거 같잖아요 국가보훈처장도 이거 발급을 합니다 대신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이거 발급 안해요 답이 4번입니다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암기요 밤에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에 정차할 경우 켜야하는 등화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에 엄청 많은 등화가 있죠 거기서 밤에 켜야 되는 특히 밤에 정차를 할 때 켜야 되는 그 등화의 종류 보면 자동차는 이륜자동차는 오토파이 제외하고요 미등 및 차폭등을 밤에 켜도록 하고 있어요 실내 조명등 이런건 안 켜도 됩니다 밤에 정차할 때는요 미등하고 차폭등 켜야 돼요 미등 차폭등이니까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은 도로의 가장자리에 설치한 황색 점선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는 것은 했죠 이제 도로등포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우측에 표현되어 있는 차선의 종류만 보고도 주정차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흰색 실선은 주정차 언제든지 가능한 곳이에요 문제는 이걸 만나는 일이 거의 없죠 만났다 하더라도 차가 이미 주차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죠 노란색 점선은 주차는 원래 안 되는데 5분 이내 정차만 가능한 곳 그 다음에 실선은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서 주정차가 탄력적으로 허용되는 곳 그 다음에 보조표지판과 함께 설치가 돼요 그래서 뭐 22시부터 새벽 05시까지는 주정차 허용 뭐 이런 식으로 써있는 이런 표지판 볼 수 있어요 요게 같이 따라 붙죠 실선은요 이중 노란색 실선은 주정차가 상시금지 되는 곳이에요 우리 차도 주황선 노란색 실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절대 못 건너가죠 그거랑 똑같아요 이중 실선 있으면 주정차 상시금지입니다 근데 지금 황색 점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요거요 알맞는 게 뭐예요 주차금지고 5분 이내 정차 가능한 거 볼까요 주차는 금지되고 정차는 할 수 있다 그죠 2번이 답이 되겠네요 345번이요 도로교통법상 개인형 이동장치에 주차정차가 금지되는 기준으로 틀린 것을 써냈습니다 틀린 것을 찾는 거예요 이제 주정차금지조항이 도로교통법에 나와 있죠 거기서 개인형 이동장치가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없는 곳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용 볼게요 일단 주차를 금지하는 곳이 있어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여기 안 돼요 그리고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도로 모퉁이가 어디냐면 우회전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우회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돌 때 여기요 여기 여기를 도로 모퉁이라고 해요 여기 여기 그래서 여기 5m 이내니까 여기서 5m 이내 5m 이 반경 안에 들어있는 이 부분은 저를 못하는 거겠죠 네 또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그러니까 이 문제는 5m냐 10m냐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5m인 거를 두 개만 기억하면 되는데 교차로 가장자리나 도로 모퉁이 제가 그림 그렸던 요거 요게 5m고 또 소방시설 관련된 거 소방용수시설 소화전 있죠 빨간색으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 설치된 곳 그러니까 불 끄는 거랑 관련된 것도 5m예요 나머지는 10m 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문제를 볼게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이건 맞겠죠 도로 모퉁이하고 소방시설이니까 교차로 가장자리로부터 이건 5m죠 그렇죠 지금 5m 이거니까 네 2번이 틀린 거가 되겠고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m 그죠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됐으면 5m 여기 여기겠죠 그래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그리고 불 끄는 거 관련된 시설 거기에 두 가지가 5m 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346번 전기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했을 때 과태료 얼마인가 했어요 전기충전 면적 요즘 다 확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전기차가 아닌 차가 주차를 떡 해놓은 거예요 전기차가 충전을 못하겠죠 이런 경우에 과태료 얼마냐 하는 거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축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과태료 1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답이 4번이에요 과태료 금액이니까 암기 잘 해 두셔야겠죠 10만원입니다 347번 자동차 하차시 창문에서 먼 쪽 손으로 손잡이를 잡은 채 문을 열어 후방에서 차 옆으로 접근하는 자전거나 오토바이를 살피며 문을 여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용어의 정의죠 더치리치 라고 합니다 더치리치가 뭔지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영상 확인해 보시죠 차에서 내릴 땐 더치리치 하세요 하차 방향의 반대 손으로 문을 여는 더치리치를 하면 자연스레 몸이 돌아가 사이드미러 확인과 숄더 체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오토바이 자전거 및 보행자 등과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보셨죠 차를 보통 승용차에서 운전하고 내릴 때 왼손으로 문을 여는데 반대편 손으로 오른손으로 문을 열면 몸통이 이렇게 돌아가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숄더 체크를 하는 것처럼 뒤에 오는 오토바이나 자전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차 문을 오른쪽으로 열자 하는 운동이 있는데 그게 바로 더치리치 운동이에요 용어의 이름을 잘 기억해 놓으셔야겠죠 더치리치 입니다 이건 이제 네덜란드 학교 교육과정리 운전면허 시험에 다 들어있는 내용이고 미국 매사추세수주에 2017년 운전자교본에 포함된 전세계적 운동이에요 더치리치라고 하고 자전거 타는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가 창문에서 먼 손을 이용하여 자동차 문을 여는 행위를 말한다 더치리치 되겠습니다 348번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는가 했습니다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 주차시간은 1시간이에요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급속충전기는 1시간 동안 할 수 있고 완속충전기는 14시간 동안 충전구역에 주차를 하면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과 사용 안되고요 과태료 10만원입니다 위반했을 때요 그 외에도 다양한 하선 안되는 일들이 있죠 일반 차량이 될 수 없죠 그리고 물건이나 이런 것들 쌓아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안됩니다 또 충전구역 표시선과 충전시설을 고의로 훼손한다 그러면 과태료 20만원입니다 과태료 20만원 알고 계시고 지금 문제는 급속충전시설에서 얼마나 주차할 수 있냐 물어봤으니까 1시간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49번 경사진 곳에 차량을 정차 또는 주차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바르지 못한 것을 쓰여냈어요 경사진 곳 이렇게 언덕길에 차를 세워놓는 거죠 이거 차가 굴러떨어지는 사태가 있었죠 그래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후로 도로교통법 변경이 돼서 강화가 됐죠 어떻게 주차를 해야 되느냐 고인목을 설치를 해 놓거나 길가에 가까운 쪽으로 차 바퀴를 이렇게 돌려 놓게끔 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바퀴를 돌려 놓거나 고인목을 받치거나 두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바르지 못한 것을 해냈어요 내리막 방향으로 고인목 설치하고 미끄럼 사고 방지 설치할 수 있는 거 해야 된다 도양장체를 자동차에서 멀리 있는 쪽 도로에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놔야 된다 멀리 있는게 아니고 가까운 쪽이죠 오른쪽에서 차를 댔으면 핸들을 이쪽으로 돌려 놔야 됩니다 바퀴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려야 되고요 이쪽에다 차를 댔으면 이쪽으로 바퀴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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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쪽으로 굴러 떨어지더라도 똑바로 안 떨어지고 이쪽이나 이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바퀴를 돌려 놔야 돼요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으로 돌려 놓습니다 틀린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나지 아니하고 직접 제동장치를 작동하고 있는 경우는 당연히 제외가 되겠죠 제동장치 브레이크 딱 밟고 있는데 문제 없겠죠 도로 외에 경사진 곳에 정차하는 경우에는 조향장치를 자동차에서 가까운 쪽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 놓는다 이거 2번하고 4번이 대치되는 내용이네요 답이 맞는 거니까 틀린 거는 2번이 되겠네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그 통일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다 과태료 얼마입니까 그랬어요 이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부과 기준 나오는데 17도 5항이 이거예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설치인데 그거를 위반해서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과태료가 50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답이 3번입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거태료가 엄청 세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승객이 문 열고 내릴 때에는 승객에게 안전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운전자가 끝까지 백미러 통해서 봐줘야죠 지금 내리지마 내리지마 뒤에 차 온다 해서 그렇게 안전에 대한 고지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틀렸고 물건 등을 사기 위해서 일시정차하는 경우에도 시동을 끈다 시동을 꺼야 돼요 왜냐하면 시동이 걸려있고 그러면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움직임을 차단하는 행위를 하고 내리시거나 정차를 해야 되는 거죠 맞고요 운전자는 차의 시동을 끄고 안전을 확인한 후 차의 문을 열고 내려야 한다 이거 맞죠 주차구역이 아닌 경우에는 누구라도 즉시 이동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둔다 다른 사람은 운전할 수 없도록 해야 돼요 딱 시건 장치까지 딱 해서 문 잠그고 내려야 된다는 얘기죠 맞는 거 두 개를 보려고 했으니까요 시동을 끄고 내리고 안전을 확인하고 문을 내려야 된다 2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네요 급경사로에 주차할 경우 가장 안전한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경사로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케이스에요 불러떨어질 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고인목을 받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거죠 두 가지 찾아보래요 자동차의 주차 제동 장치만 작동시킨다 피해 갖다 놓는 얘기인데 그것만으로는 불안하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다 맞죠 경사의 내리막 방향으로 밖의 고인목 등 미끄럼 방지를 한다 맞죠 이것도 맞죠 수동면석기 자동차는 기어를 중립해 둔다 이거 굴러 떨어지죠 그러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전한 방법 두 가지니까요 조향장치를 돌려놓고 고인목을 받쳐라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리막길의 경우에는 앞으로 미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어를 후진에다 넣어주고요 수동의 경우에 또 그렇게 해서 주차브레이크를 잠궈놓고 오르막의 경우에는 이쪽으로 떨어지니까 1단 기어를 넣고 주차브레이크를 당겨 놔요 그러면 차가 앞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을 갖기 때문에 1단 기어가 너무 걸리죠 그래서 한번 안전하고 그다음에 주차브레이크까지 당겨 놓으면 두 번 안전해지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향장치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으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과 3번이었네요 다음은 주정차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 두 가지를 골라라 했습니다 도로에서 정차를 하고 있는 때에는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세워야 된다 그쵸 여기다 세워야 되죠 일반 차로의 통행에 최대한 없도록 최대한 오른쪽에 붙여서 주차를 시킵니다 2번 안전표지로 주정차 방법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방법에 따를 필요는 없다가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러라고 안전표지를 해 준 거죠 3번 평지에서는 수동 변속기 차량의 경우 기어를 일단 또는 후진에 넣어두기만 하면 된다 아니죠 평지에 주차할 경우는 중립에 넣습니다 4번 경사진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 둬야 된다 이게 맞죠 그러면 맞는 거 두 개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정차하고 있을 때 우측 가장자리에 세운다 경사진도로에서는 고인목을 받쳐 둔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주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일단 주차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알려면 주차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도로교통법 2조 정의상황에 보면요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바로 주차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를 보기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1번 차량이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 그죠 요기에 해당하죠 차가 고장 나서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맞죠 2번 위현방지를 위한 일시정지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것은 일시정지죠 이거는 주차가 아니에요 3번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즉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 바로 주차입니다 주차에 해당하구요 지하철역에 친구를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정지하는 것 이건 정차죠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는 게 아니니까요 정차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주차에 해당하는 것 두 가지는 1번 차가 고장 나서 계속 정지하고 있는 경우하고 3번 5분을 초과하지 않았지만 운전자가 차를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정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일단 정차가 뭔지 알아야겠죠 도로통법 제2조 정의에 보면 정차 정의 나오죠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써 주차 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했어요 이게 이제 정차의 정의고 주차는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나거나 그 밖의 사이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요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이거예요 차 타고 5분 이하는 정차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주차입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 타고 5분 이하는 정차 나머지는 싹 다 주차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보시면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볼까요? 택시정류장에서 손님을 태우기 위해서 계속 정지 상태에서 승객을 기다리는 경우 5분이 넘겠죠 이거는 주차에 해당하는 거고 화물을 싣기 위해서 운전자가 차를 떠나 즉시 운전할 수 없는 경우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것 화물을 싣거나 해당하죠 주차입니다 신호대기를 위해서 정지한 경우 5분 안 되겠죠 그 이하고 운전자가 차에 탑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정차가 맞아요 차를 정지하고 지나가는 행인에게 길을 묻는 경우 역시 5분 이하가 될 것이고 운전자가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차가 되겠죠 그러면 3번과 4번이 정차가 되는 거죠 356번 도로교통법상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두 가지는 했어요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를 시켜놨는데 예외적으로 이 부분은 할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해 놓은 조항이 있거든요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에 특례 해가지고 안전지대하고 비상소화장치 있잖아요 여기 두 개는 예외 없어요 안전지대하고 비상소화장치 불 끄는 거요 그 두 가지는 특례가 적용이 안 돼요 무조건 거기에서 찾으면 안 돼요 안전지대하고 비상소화장치 두 개입니다 적용하지 않는 거 두 가지 찾으려 했으니까 어디겠어요 안전지대 이거 그리고 비상소화장치 비상소화장치 답이 3번 4번이에요 여러분이 외우셔야 될 거는 안전지대랑 비상소화장치 두 개다 예외가 적용이 안 됩니다 안전지대, 비상소화장치 357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주차가 가능한 장소 두 가지 찾아볼까요 아까 도로교통법 할 때 주차가 금지되는 곳 찾아봤죠 도로 모퉁이로부터 5m 지점 주차 금지 구역이죠 그리고 또 어디가 금지 구역이요 소방용수시설 관련된 거 불 끄는 거 관련된 거 5m 이내는 안 되죠 근데 소방용수시설 설치된 곳으로부터 7m 지점이니까 5m 넘었죠 5m 지점은 금지인데 7m 지점은 괜찮잖아요 요건 괜찮은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7m 역시 마찬가지죠 이것도 오케이 5m니까 넘었어요 안전지대로부터 5m 지점 안전지대는 10m죠 10m 안쪽은 다 안 되기 때문에 5m 지점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요 가능한 장소 두 가지는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불 끄는 시설 관련돼서는 5m 이내만 주차가 불가한데 7m 라고 했으니까 거의 가능한 지역이잖아요 그거는 가능하겠다 2번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교차로를 좌회전 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비신호 좌회전인 케이스에요 먼저 진입한 다른 차량이 있어도 서행하며 조심스럽게 좌회전한다? 차가 이렇게 딱 진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정선은 이미 넘었죠 나는 정선 아직 안 넘었고 이런 상황에 내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딱 들어가고 있는데 얘가 들어와 있는 상태면 내가 좌회전하면 안 되겠죠 위험하겠죠 틀렸고 폭이 넓은 도로에 차에 차로를 양보한다 그죠? 내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데 이 차가 훨씬 차로 폭이 큰 거예요 차로 폭이 훨씬 좁고 그러면 이 차가 들어온다 그러면 동시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 그러면 이 차에게 양보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건 맞는 얘기네요 3번 직진차에는 차로를 양보하나 우회전 차보다는 우선권이 있다 직진이 우선이냐 좌회전이 우선이냐 우회전이 우선이냐 이 개념인데 직진이 가장 먼저고요 그 다음이 우회전이고 그 다음이 좌회전이에요 즉 1번이 직진 2번이 우회전 3번이 좌회전이에요 이 순서대로 통행을 합니다 이건 어디 나왔냐면 도로교통법 제 26조 4항에 보면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느냐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하려고 하는 차는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의 진로를 양보해야 돼요 우회전이 좌회전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양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3번에선 지금 직진한테는 양보를 해주는데 우회전보다는 좌회전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틀렸죠 직진 우회전 좌회전 순서입니다 4번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서 서행을 하다가 교차로 중심 바깥쪽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한다 그러면 좌회전을 해서 쭉 왼쪽으로 차로로 붙어서 좌회전을 하다가 최대한 왼쪽으로 붙어서 이렇게 좌회전을 해야 되죠 지금 문제에서는 교차로 중심에 바깥쪽을 이용해서 도로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돌면 위험하죠 요게 맞는 행동이고 최대한 왼쪽으로 중심에 가까운 쪽으로 붙어서 회전을 해야 되죠 바깥쪽이란 말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광폭도로의 차에게 차로를 양보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써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요게 이제 회전교차로인데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겨가지고 중앙에 교통섬을 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요 기법을 가진 교차로가 회전교차로가 되겠습니다 비시노 교차로가 원칙이고요 1개 차로로 운영되는 경우 그림처럼 그 다음에 2개 차로로 운영되는 경우 차로가 이렇게 2개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회전교차로에 대한 통행 방법으로 잘못된 것을 찾아 볼게요 볼까요 진입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서행을 한다 그죠 왜냐면 여기 보면 양보 표시가 이렇게 붙어있어요 역삼각형으로 되어있는게 여기 양보죠 양보 표시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여가지고 회전하는 차량들에게 양보할 준비를 합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에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에요 왜요 회전교차로잖아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입니다 진입차량이 나중이에요 옛날에 로터리하고 이거 헷갈리셔 가지고 진입하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직도 많죠 근데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에요 회전하는 차가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게 돼 있어요 다 양보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기고 진입을 했다가는 옛날에 6대4였지만 요즘은 이제 2020년 이후 8대2가 돼요 진입하는 차가 양보를 안 했다 그러면 8의 책임을 가져가요 조심을 해야되겠죠 잘못된 걸 찾아보라고 했어요 진입할 때 속도를 줄여 서행한다 맞죠 양보선에 대기해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으로 진입을 한다 여기요 요 점선들이 요게 양보선이죠 요게 요게 양보선입니다 요 앞에서 딱 대기를 하라는 거죠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가지 말고 일시정지 했다가 이제 진입을 한다 맞는 얘기고요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이게 틀렸네요 거꾸로 됐죠 회전 차량한테 우선권이 있어서 진입 중인 차량이 양보를 합니다 3번에 틀렸고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다 하는 걸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있어요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틀린 거는 진입 차량에 우선권이 있어서 회전 중인 차량이 양보한다 이거 틀린 얘기가 되겠죠 회전교차로는 회전 차량이 우선입니다 3번이 되겠고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선진입하여 좌회전하는 차량이 있는 경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여기 보면 좌회전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와서 이렇게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이렇게 교차로에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깜빡이 켜 있는 이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1번 직진 차량은 주의하며 진행한다 여기 직진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얘 지나간 다음에 해야죠 일시정지를 딱 하고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요 우회전 차량은 서행으로 우회전한다 여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우회전을 이렇게 할 때 좌회전 차가 이미 들어와 있는데 우회전 차가 들어가면 안 되죠 좌회전 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좌회전이 들어가야겠죠 서행하는 것도 안 맞아요 일시정지 해야죠 또 직진 차량과 우회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차로를 양보한다 그죠? 왜냐하면 얘는 이미 선진입이라서 먼저 교차로에 들어와 있는 차이기 때문에 직진이 됐던 우회전이 됐던 다 기다리는 거예요 다 통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가져야 되죠 3번이 맞네요 4번 폭이 좁은 도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은 서행하며 통과한다 폭이 좁든 넓든 이런 건 상관없이 어쨌든 좌회전이 선진입이기 때문에 통과한 다음에 지나가야겠죠 이것도 틀린 얘기가 되겠고 모르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직진 차량과 외전 차량 모두 좌회전 차량의 차로를 양보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회전 할 때 가장 적절한 통행 방법은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여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좌회전을 이렇게 요렇게 가는 거죠 어떻게 해야 적절한 통행 방법인가 하는 거죠 중앙선을 따라 이건 다 똑같고 요 중앙선을 따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천히 서행합니다 여기서 좌회전 할 준비를 딱 하는 거죠 서행하면서냐 빠르게 진행하면서냐 한데 빠르게 진행은 틀렸죠 서행하면서가 맞고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한다랑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한다 운전자가 편리한 대로 좌회전하면 돼요 안 되죠 다 법이 있는데 교차로 중심 안쪽으로 좌회전을 해야겠죠 딱 붙어서 요렇게 돌아줘야 됩니다 보통 경우에 이제 큰 교차로 같은 경우 여기 이렇게 유도선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좌회전 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선 따라서 해주면 됩니다 정답은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 안쪽 중심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좌우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정지를 하죠 서행을 하는게 아니고 좌회전하려는 차는 직진 차량보다 우선 통행한다 이거 틀렸죠 2번서 한번 같이 볼게요 우회전하려는 차는 직진차보다 우선 통행한다 이게 틀렸어요 보면 직진이 원조가 1번이고 우회전이 2번 좌회전이 3번이에요 직진차가 좌회전보다 우선이니까 2번 틀렸고요 우회전이 직진보다 우선한다 이게 또 틀렸죠 직진이 늘 최고 우선이죠 직진 우선 원칙이죠 4번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 서행해야 된다 이거는 대로 우선이라고 불러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의 양보 운전 조항에 보면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도록 하고 있죠 대로 우선 원칙이죠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을 위하여 회전 교차로의 설치가 필요한 것은 했습니다 어디에 회전 교차로를 설치하면 적합한가 하는 거죠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회전하는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빈번한 곳 사고가 빈번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호를 달아줘야 됩니다 강제성을 부여해야 되는 거죠 이건 아니고 교차로에서 하나 이상의 접근로가 편도 3차로 이상인 곳 3개 차로 이상이 되면 역시 신호 교차로를 써야 돼요 회전 교차로는 1차로 거나 2차로 거나 그 두 개의 경우만 쓸 수가 있는 거죠 또 틀렸고 회전 교차로의 교통량 수준이 처리 용량을 초과하는 곳 일정 교통량 이상을 초과하게 되면 신호 교차로의 전환을 검토해야 됩니다 또 틀렸고 신호 연동이 필요한 구간 중에 신호 교차로이면 연동 효과가 감소되는 곳 교차로 이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텐데 가는 교차로만 계속 쓰는 거예요 또 쓰고 빨간 기다렸다가 초록 불러서 갔는데 또 쓰고 또 기다렸다가 또 가면 또 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엄청 깝깝하죠 이런 경우에 신호 교차로를 설치했을 때 연동 효과가 감소됐다 그러면 이제 회전 교차로를 설치를 이렇게 해줘서 쉽게 쉽게 이렇게 갈 수 있게 해 두라는 얘기죠 요거는 4번은 맞는 얘기죠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회전 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보통 이런 거에 뭘 물어보냐 하면 진입 차량 양보 있죠 진입 양보 회전 우선 한다 요게 이제 이 회전 교차로 문제의 포인트예요 대부분의 국민 여러분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도 도요통 문단에서도 이거를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필기 시험에서도 그래서 회전 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필기 시험부터 준비를 해 놓고 있는 거죠 볼게요 맞는 거 찾아보래요 회전 교차로의 기본 원리는 규제에 있는 게 아니고 양보에 있어요 양보 규제에 있다 그러면 신호 교차로를 설치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회전 교차로 내에 여유 공간이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그죠 회전하고 있는 차들 사이로 들어갈 때까지는 여기서 양보를 해서 기다려라 하는 거죠 맞네요 2번이 맞고 신호등 설치로 진입 차량을 유도하여 교차로 내의 교통량을 처리한다 회전 교차로는요 신호등 설치 안 해요 원리 자체가 근본 자체가 비신호예요 신호등 설치할 거면 굳이 회전으로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이렇게 생긴 신호 교차로 하면 되죠 굳이 막 빙글빙글 돌릴 필요가 없는 거죠 4번 회전 중에 있는 차는 진입하는 차량에게 양보를 해야 된다 거꾸로 됐죠 진입하는 차가 회전차한테 양보를 해야 되죠 이것도 틀렸어요 거꾸로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맞는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2번 회전 교차로 내의 여유 공간에 있을 때까지 양보선에서 대기를 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회전 교차로처럼 생겼는데 신호등을 달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그건 다 회전 교차로가 아니라 로터리예요 로터리는 진입차가 우선이고 회전차가 양보를 해주는 방식을 가지고 있죠 회전 교차라고 운영 방식이 반대예요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운전자가 좌회전 시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교차로 내의 백색 점선으로 표시한 노면 표시는 무엇인가 했어요 교차로 내부에 보면은 여기서 좌회전 이렇게 하는데 점선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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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는 게 있죠 이렇게 요거 따라서 이렇게 좌회전 할 수 있게 하는 요거 교차로 내부에 그려져 있는 점선 그거 뭐라고 그래요? 유도선 유도차선 이렇게 표시를 하죠 요렇게 생겼죠 보통 요거 이름이 뭐냐 했으니까 유도선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논면 표시에서 유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답이 유도선이 되는 겁니다 용어 정의니까요 잘 외워 놓으셔야겠죠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의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교차로에서 이제 좌회전을 하고 싶어요 네 차가 어떻게 안전한가 하는 거죠 1번 반대 방향에 정지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반대 방향에 딱 서 있는 차 이걸 주의해야 됩니까? 가만히 있는데 뭘 주의할 게 없죠 네 가면 되죠 아니고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하면 된다 여기서 우회전 한대요 이렇게 여기서 상충이 발생하겠죠 당연히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요 문제의 포인트는 상충이 발생하는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서로 부딪히는가 이걸 보는 거죠 3번 같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우회전하는 차 이거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나랑 전혀 관계가 없죠 이거 당연히 해당이 아니고요 함께 좌회전하는 측면 차량도 주의를 해야 된다 차로가 또 있어서 좌회전을 또 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같이 좌회전을 이렇게 하는 경우 여기서 엄청 사고가 많이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 툭 부딪히는 경우 이걸 주의심을 해야 되죠 이건 맞는 얘기죠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를 골라라 했으니까 반대 방향에서 우회전하는 차 주의하고 함께 좌회전하는 차 주의하면 되겠죠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을 할 때 이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좌회전과 우회전하는 이 케이스 뭘 운전을 조심해야 되냐 하는 거죠 1번 우회전 시에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기본적인 원리에요 직진에서 오다가 우회전할 거면 우측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좌회전할 거면 좌측으로 붙어서 서행하고 이거예요 맞는 얘기죠 혼잡한 도로에서 좌회전할 때에는 좌측 유도선과 상관없이 신속히 통과해야 된다 상관없이 신속히 이런 말에 나오면 틀렸죠 좌측 유도선 따라서 잘 따라서 이렇게 운행을 해야 되죠 틀렸고 그 다음에 좌회전할 때는 미리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중심 안쪽을 이용해서 좌회전해야 된다 서행하면서 중심 안쪽 맞네요 이렇게 돌아야 되죠 크게 돌면 안 됩니다 맞고요 유도선이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할 때는 좌측 바퀴가 유도선 안쪽을 통과하면 안 되죠 유도선 안쪽으로 다 들어오게끔 차 이렇게 운전을 해줘야 되죠 밖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바퀴들이 안쪽으로 운전을 해야 되죠 틀렸네요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으로 맞는 것은 뭐가 우선이라고요 회전교차로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는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통행방법 맞는 거 회전차가 우선이다 여기 돌고 있는 차들이 우선이란 뜻이에요 이 차가 우선입니다 여기 대기하고 있는 차들이 지나갈 때까지 양보해 줘야 되는 거죠 이 답이 1번이 되겠네요 다음은 회전교차로에서의 금지 행위가 아닌 것은 회전교차로에서 하면 안 되는 거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죠 정차 및 주차의 금지 조항에 보면 교차로에서는 정차 주차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에 보면 교차로가 또 앞지르기 할 수 없는 곳으로 나오죠 정차 안 되고 주차 안 되고 앞지르기 안 돼요 근데 서행 및 일시정지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교차로니까 금지 행위 아닌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정차 안 되고 주차 안 되고 앞지르기 안 되고 서행 및 일시정지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었습니다 370번 다음 중 회전교차로에서 통행 우선권이 보장된 회전 차량을 나타내는 것을 원했어요 회전교차로는 뭐가 우선이에요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회전교차로 잖아요 회전 돌림이니까 회전은 회전차가 우선입니다 붙어 있죠 이런 표지판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어떤 게 회전 차량이냐 하는 거죠 안에서 돌고 있는 차량이냐 아니면 빠져나가려는 차량이냐 아니면 진입하려는 차량이냐 어떤 게 회전차예요 1번이 회전차예요 이거가 최우선권을 갖는 겁니다 1번이요 따라서 그럼 어떤 차가 지금 회전 차량인지 설명한 거 보죠 회전교차로 내 회전차로 해서 주행 중인 차량이 회전 차량이죠 요게 1번이에요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하려는 차량 회전교차로 진입하기 전이에요 얘는 진입 차량 회전 차량이 아닙니다 회전교차로 진입 전 우회전하는 차량 역시 진입 차량이에요 회전교차로 진입 전 좌회전 및 우회전하는 차량 이건 다 진입 전이잖아요 그죠 얘들은 다 진입 전 진입 차량들이에요 회전 차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차만 회전 차량이고 나머지 다 진입 차량들이죠 2번 같은 경우 진출 차량이라고 부르고요 답은 1번이 되겠네요 회전교차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차량이 서행으로 교차로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중앙에 교통섬들이 이렇게 섬이 딱 있어 가지고 이걸 다이렉트로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하죠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요 구조물이 딱 있으니까 근본적으로 처행하면서 교차로에 접근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회전하는 차량이 우선이에요 맞죠 회전 차량들한테 양보를 하게끔 하고 있죠 여기 양보 표시죠 역삼각형 맞고요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차량 진입이 가능하죠 이거 원칙적으로 회전교차로는 비신호교차로라고 했습니다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할 때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다 회전교차로에서 이렇게 나가고 싶으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겠죠 우측 깜빡이 켜서 나갑니다 이쪽도 나갈 거면 우측 깜빡이를 켜야죠 차로가 변경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고 우측으로 나가고 이것도 우측으로 나가고 우측 깜빡이 켜는 거예요 좌측 깜빡이 켜는 거 아닙니다 이거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회전교차로 진출할 때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다가 틀렸습니다 우측 방향을 켜는 거라고 했어요 4번이 답이죠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으로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문제 포인트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전차가 우선이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 다음에 회전차가 지나갈 때까지 양보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이 회전교차로의 통행 방법이 되겠죠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에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이거 맞죠 있으면 양보여야 되고 2번 회전교차로에서 회전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한다 틀렸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진출 때에는 좌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한다 우측 방향 지시등을 작동을 하죠 우측을 켜서 나가고 우측을 켜서 나가는 거죠 회전교차로 내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교차로 내에서 멈추면 안 되죠 뒤에 차들이 따라오니까 안전에 유의하면서 통과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맞는 거를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후에 교차로 내 왼쪽에서 다가오는 차량이 없으면 진입한다 맞고요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입한 후에는 가급적 멈추지 않고 진행한다 4번도 맞고요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일시정지 어디서 합니까 도로교통법 31쪽에 보면 일시정지하여야 하는 곳 나오는데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 하고 있죠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과 가파른 비탑길 내리막 비탑길 고갯마루 부근들은 서행해야 될 장소예요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에서 서 있거나 가파른 비탑길 내리막에 서 있거나 비탑길 고갯마루 부근에 서 있으면 위험하죠 그죠? 있으면 안 돼요 요 3개는 서행이고 교통정리가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요게 일시정지죠 답이 4번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일시정지하여야 할 장소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일시정지 어디서 해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거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이게 맞죠? 여기서 일시정지 하고요 녹색등화가 켜져 있는 교차로 통과합니다 교통이 빈번한 다리 위 또는 터널 내에서는 서행합니다 도로의 구부러진 부근, 비탑길 고갯마루 부근 역시 서행합니다 그래서 일시정지해야 할 것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아니한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371번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한 일시정지를 해야 하는 장소는 있습니다 일시정지 어디서 해요?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에서 하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빈번한 교차로랑 좌우를 확인할 수 없는 교차로도 일시정지 대상이 됩니다 터널한 다리 위 서행하고요 가파른 비탑길 내리막 도로와 구부러진 거 모두 다 서행합니다 서행 서행합니다 일시정지 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6번 가변형 속도제한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써냈어요 상황에 따라 규정속도를 변화시키는 능동적 시스템입니다 여기 이렇게 속도가 계속 변하잖아요 날씨나 뭐 이런 거 따라서 속도가 변합니다 1번은 옳고요 규정속도 숫자를 바꿔서 표현할 수 있는 전광표지판을 사용한다 맞죠 변해야 되니까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최고속도를 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맞죠? 네 맞아요 이게 그냥 일반 표지판보다 이게 우선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 가변형 속도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속도와 안전표지 최고속도가 다를 때는 누굴 따라요? 가변형을 따릅니다 가변형 가변형이 더 우선하는 거예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되겠네요 차량이 철기 건널목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경우 언제예요? 신호받고 초록불일 때 그때는 통과할 수 있죠? 차단기 내려져 있으면 들어갈 수 없죠 차단기 자체가 있으니까 들어갈 수 없고 내려지려고 하는 경우도 일시정지 해야 되죠 곧 다칠 거니까 건널목에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경우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되죠 뭔가 오고 있다는 얘기니까 신호기등이 표시하는 신호에 따르는 경우 녹색 신호면 당연히 직진해서 건너가면 됩니다 갈 수 있는 경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고속도로 나들목에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했어요 차 이렇게 와서 나가고 이쪽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나들목이고 영어로 하면 인터체인지죠 IC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나들목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한가 하는 거죠 볼까요? 1번 나들목에서는 차량이 정체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해서 뒷차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급제동을 한다? 여기서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갑자기 깩쓰는 거죠 그럼 나오는 차도 팍 부딪치겠죠 아주 위험합니다 2번 나들목에서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둔해짐으로 일시정지한으로 출발한다? 아니죠 나들목 이런 데서 일시정지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그리고 진출하고자 하는 나들목을 지나친 경우에는 다음 나들목을 이용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좀 잘못 알고 계신 게 이거 만약에 나들목을 통과했다 그래서 여기 막 서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후진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시는 분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거 이렇게 사고 나면은 큰 사고로 연결될 수 있어요 후진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하셔서 다음 나들목에서 빠져나오시는 게 답이죠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라고 했으니까 맞는 운전법이 되겠네요 4번 급가속해서 나들목으로 진출한다 급가속하면 안 돼요 달려오는 속도보다 현저히 속도를 줄여서 천천히 이렇게 밖으로 나오셔야 되죠 틀렸어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진출하고자 하는 나들목을 지나쳤으면 다음 나들목을 이용하세요 하는 거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379번 앞차의 운전자가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좌측 밖으로 내밀었을 때 취해야 할 조치로 가장 올바른 것을 사용했어요 왼팔을 쭉 펴가지고 차체 좌측 밖으로 운전을 하고 있는데 밖으로 왼팔을 쫙 내밀었다는 얘기죠 요때 취해야 할 조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진로를 왼쪽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뭐 유턴을 한다든지 뭐 좌회전을 한다든지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겠다든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럴 때 뒷차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보기를 볼게요 앞차가 우회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서행한다 우회전이 아니라 좌회전을 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니고 앞차가 횡단할 것이 예상되므로 상위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다 앞차가 올게 예상되니까 내가 더 왼쪽 차로로 가요? 안되죠 앞차가 유턴할 것이 예상되므로 앞지르기를 해요 유턴할 것 같은데 그럼 사고나잖아요 그죠? 앞차의 차로 변경이 예상되므로 서행을 한다 그죠? 차로 변경할 때까지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고 천천히 간다 이거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차 밖으로 팔을 펴서 왼팔을 쭉 폈다 이거는 이제 왼쪽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거 기억하면 쉽게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운전자가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뭐겠습니까? 하는 겁니다 우회전 오른쪽으로 갈 때요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리는 수신호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히는 거 이렇게 우회전하는 거죠 우회전 수신호가 되겠고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왼팔을 수평으로 펴서 차체 바깥 좌측으로 내민다 이렇게 딱 내미는 거 이거는 좌회전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오른팔을 차체 우측 밖으로 수평으로 펴서 손을 앞뒤로 흔든다 이렇게 펴서 이렇게 손을 앞뒤로 이렇게 흔드는 거 이거 뭐예요? 내 앞으로 지나가세요 이런 얘기죠 앞지르기 하세요 이런 뜻이고 왼팔을 차체 밖으로 내서 45도 밑으로 편다 이렇게 펴서 45도 밑으로 이렇게 내리는 거 이거는 내가 곧 정지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각각의 수신호를 아실 필요가 있죠 사실 우리 운전하면서 수신호 보는 경우 굉장히 드물죠 예를 들면 뭐 깜빡이가 고장 났거나 이런 경우에는 수신호를 해 줄 필요가 있겠죠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우회전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신호는 왼팔을 좌측 밖으로 내서 팔꿈치를 굽혀 수직으로 올린다 이게 우회전이죠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교차를 진입을 하려고 하는데 경찰이 정지하라고 했어요 딱 정지하래요 이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뭐겠습니까 경찰의 신호에 따르는 겁니다 이거는 정지선 직전에 일시정지하는 게 답이 되겠죠 원칙이 있어요 수신호가 전자신호보다 우선합니다 수신호가 딱 나와서 하면 전자신호보다 우선해서 따라 주셔야 되고요 법적인 자격을 갖는 사람은 경찰이죠 경찰을 보좌하는 사람 3명 있는데 모범운전자 소방관 군작전중인 헌병의 수신호 이 세가지는 경찰의 지시를 받아서 법적 효력을 갖는 수신호들입니다 신호기에 따라서 진입하다가 경찰 공무원이 정지하라고 했대요 그러면 당연히 정지를 해야 되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중앙선이 황색 점선과 황색 실선의 복선으로 설치된 때의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은 이런 구간이에요 한쪽은 실선이고 한쪽은 점선이고 한쪽은 점선이고 한쪽은 점선이고 한쪽은 실선이고 이런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행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점선인 부분에서는 이렇게 나갈 수 있고요 실선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안 돼요 여기도 점선인 부분에서는 들어올 수가 있는데 가능한데 여기에서 이렇게는 안 되는 거예요 즉 점선이면 들어갈 수 있는데 실선이면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거죠 그 설명으로 맞는 걸 찾아보래요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어느 쪽에서도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없다 틀렸죠 아니죠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그죠 황색 점선이 있는 측에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쭉 가다가 이게 있으면 다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2번이 답이 되겠죠 안전이 확인되면 황색 실선과 황색 점선 상관없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거 중앙선 침범되는 거죠 황색 실선이 있는 측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답이 2번 되겠네요 운전 중 철길 건널목에서 가장 바람직한 통행 방법은 했습니다 어떻게요 일시정지 후 통과하는 거죠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통과를 합니다 기차 안 온다고 그냥 바로 가면 안 돼요 일시정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제한속도 지키셔서 통과하셔야 되고 차량기 내려오려고 하면 반드시 쓰셔가지고 일시정지하고 통과를 하셔야 되죠 빨리 통과한다 이런 말이 보통 틀린 얘기죠 바람직한 통행 방법은 일시정지해서 안전 확인 후 통과한다 되겠습니다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 방법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차로를 왼쪽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요 신호를 언제 하냐 하면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이르기 전에 30m 전에 신호를 열어줘야 되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신호를 켜줘야 됩니다 깜빡이를 언제 켜느냐 하는 건데 30m냐 10m냐 20m냐 그 행위하는 지점이냐 하는 건데 일반 도로에서는 30m 전에 켜줘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서는 100m에요 100m 100m 전에 켜줘야 됩니다 100인데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일반 도로 30m 전에 켜고 고속도로는 100m 전에 켭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속도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들이죠 일반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와 총차로 수에 따라 별도로 법정 속도를 규정하고 있다 네 맞습니다 이거 고속도로 또 자동차 전용도로 80 일반도로 60 이런 식으로 고속도로 100 이런 식으로 별도로 법정 속도들이 다 있죠 그 다음에 일반도로에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다 일반도로는 최저속도 제한이 없죠 최저고속도 60으로 제한한다 이런게 있죠 맞고 이상기후 시에는 감속은행을 해야 된다 지극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막 갑자기 집중호우가 오거나 안개가 엄청 껴 있거나 그러면 50% 이상 감속한다 등등 이상기후엔 감속은행 해야 되고요 가변형 속도 제한 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와 그 밖의 안전표지로 정한 최고 속도가 있는데 그 두 개가 다르다 그러면 그 밖의 안전표지에 따라야 된다? 아니죠 가변형 표지를 따라야 됩니다 표지판 같은 경우는 똑같이 뭐 80은 80 이렇게 돼 있는데 그날 상태를 보니까 안개가 너무 심하게 껴서 60으로 달려야 된다 그러면 안전은행 표지가 60을 딱 표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표지판은 80인데 안전은행 표지는 60이에요 그럼 뭘 따라야 됩니까? 가변표지 전광판으로 되어 있는 가변표지는 그걸 따라야 되는 거죠 위험하니까 그렇게 해 놓은 거거든요 이런거 보신 적 있을텐데 표지판에 있는 속도의 제한속도가 계속 변해요 그래서 그거를 변하는 걸 지키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일반 표지판이 위험하니까 지켜라 하는 거니까 가변형 속도 제한표지 전광판으로 된 거 얘기합니다 돼 있으면 그걸 따르시면 되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표지판 따르라고 한 4번이 틀린게 되겠네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동차 등의 속도가 높아질수록 교통사고 위험성이 커짐에 따라 차량의 과속을 억제하려는 것이다 맞는 얘기죠 자동차 전용도로 및 고속도로에서의 도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최저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그죠? 고속도로는 최저속도 60, 60 이런 식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안 좋다는 얘기죠 맞고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별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속도제한 경찰에서 하는 거죠 고속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경찰청장이 속도규제권자이다 아 이거 바뀌었네요 고속도로는 경찰청장이 하고요 고속도로를 제외한 도로는 지방경찰청장이 합니다 옳지 않은 걸 찾는 거니까 이거 바뀌어 있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신호위반이 되는 경우 두 가지 연재냐 했습니다 적색신호 시 정지선을 통과한다 적색신호에 정지선을 통과한다 교차로에 진입했다는 얘기죠 신호위반 맞아요 이거 교차로 이르기 전에 황색신호 시에 교차로에 진입한다 황색신호 교차로 진입 어떻게 돼요? 신호위반입니다 이거 이거 신호위반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많은데 황색신호는 뭐하라는 신호예요? 정지하라고 주는 신호예요 그래서 황색신호는 교차로에 진입해서는 안 돼요 정지선을 정지해야 되죠 정지 못했기 때문에 신호위반이에요 이거 황색전멸을 했을 때 주의하면서 진행하는데 맞죠? 주변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거 황색전멸 맞고요 적색전멸 빨간불 깜빡이는 거요 이거는 정지선에 일시정지하죠 그 다음에 통과하는 거죠 황색전멸은 서행하면서 통과하고요 적색전멸은 일시정지 이후 통과합니다 3번과 4번이 맞는 얘기네요 위반이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차지라고 했으니까 1번 적색신호에 정지선 통과 2번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 역시 신호위반이 되죠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인 도로에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요 올바른 통행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편도 3차로죠 이 상태에서 우회전하고 싶대요 어떻게 하는가 보죠 우회전 할 때는 교차로 직전에서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행방향을 알려줘야 된다 교차로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켜면 안 돼 여기서 막 직진하고 있는데 우회전 갑자기 깜빡이 켜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틀렸고 우측 도로에 횡단보도 보행신호 등이 녹색이라도 횡단보도 상의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다 이 오른쪽에 횡단보도 여기에 횡단보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회전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녹색신호가 났지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건 갈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니까 보행자가 없으면 통과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라이트 턴 온 레드 해가지고 빨간불 상태에서도 우회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통과 가능합니다 단 보행자의 보행에 영향이 없어야 돼요 보행자가 없기 때문에 통과 가능해요 횡단보도 차량 보조신호등이 적색일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통과할 수 없다 여기에 보조신호등으로 이렇게 신호등이 있어서 빨간 신호등이 딱 들어와 있는 경우 있어요 이거는 RTOR 이런 거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써야 됩니다 이거는 보조신호등 빨간불 잘 봐야 되죠 통과할 수 없습니다 편도 3차로인 도로에서는 2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것이 안전하다? 3차로인데 여기서 우회전을 이렇게 한다고요? 그럼 여기 우회전하는 사람 상충이 생기게 되죠? 위험합니다 3차로에서 우회전을 해야 되죠 올바른 통행 방법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89번이요 대형 승합차를 따라 좌회전하고자 할 때 교차로 진입 전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어요 엄청 큰 차가 좌회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이죠 뒤에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하겠는가 하는 거죠 1번 대형 승합차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진행을 한다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 맞구요 대형 승합자동차가 방향지 시기를 켜는 경우 다른 차가 끼어들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좁힌다? 어떤 경우든 안전거리를 좁히는 건 안전하지가 않아요 아니죠 대형 승합자동차를 따라가면 위험함으로 무조건 차로 변경을 한 후에 진행을 한다 무조건 이런 말이 있으면 틀린 말이라고 했죠 틀렸어요 무조건 차로 변경하는 건 아니죠 4번 대형 승합자동차로 인해 신호등이 안 보일 수 있으므로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서행한다 신호등이 이렇게 있잖아요 대형 승합차가 크단 말이에요 이렇게 뒤에 승합차가 이렇게 따라가면 이게 안 보이잖아요 신호등이 가려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거리를 뒤로 띄워 주면 여기에 보일 수가 있죠 그래서 거리를 충분히 확보를 해라 이 얘기가 지금 4번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는 얘기죠 가장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차로를 변경할 때 안전한 운전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뒤따르는 차와 거리가 있을 때 속도를 유지한 채로 차로를 변경한다 도로가 있으면 차 거리가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하면 되는 거죠 속도를 줄이거나 그러면 안 되지 위험하죠 부딪힐 수 있으니까 유지한 채로 변경 맞습니다 차와 거리가 있을 때는 감속하면서 차로를 변경한다 감속이 틀렸네요 속도를 유지하면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차가 접근하고 있을 때 둘 다 접근합니다 지금 속도를 늦춰서 뒤차 먼저 통과시킨다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에 차가 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다 들이대면 안 되죠 보내고 그 뒤로 따라가야 되는 거죠 3번 맞고요 급하게 차로 변경한다 안 되죠 급하게 라는 말이 틀린 말이죠 그래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뒤따르는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충분한 거리가 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속도를 유지한 채로 변경을 해 주고요 뒤차가 속도가 빠르다 나보다 그러면 통과를 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뒤로 따라 들어가는 거죠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차로를 구분하는 차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두 가지는 했습니다 차선 보면 차로가 실선과 점선이 병행되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죠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죠 실선은 넘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역시 불가능합니다 이건 역시 둘 다 불가능하죠 이것만 넘어갈 수 있고 이것도 넘어올 수 있고 이건 가능한 거죠 실선에서 점선 방향 차로 변경 불가능합니다 맞죠 실선에서 점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불가능해요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죠 불가능하다 했으니까 틀렸고 점선에서 실선 방향으로 차로 변경이 가능하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나에게 가까운 쪽에 점선이 있으면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가까운 쪽에 실선이 있으면 못 가는 거고요 답이 1번과 4번이죠 도로교통법상 적색등화 전멸일 때 의미가 뭡니까 일시정지 후 통과예요 황색점멸은요 서행 후 통과죠 지금 적색점멸 신호니까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서행하는 이거는 황색점멸이고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이거 아니고 안전표지 주의하면서 후진 안 되죠 정선 직전에 일시정지한 후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일시정지 후 통과 4번이 되겠네요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좌회전이 지금 비보호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신호와 관계없이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안 되죠 왜냐하면 빨간불 상태에서는 좌회전을 못 하니까 신호에 관계 없진 않아요 적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할 수가 있다 적색신호에 좌회전한다고요 신호위반입니다 안 되죠 녹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을 할 수 있다 이게 맞죠 이게 비보호 좌회전의 기본 원칙이죠 황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 할 수 있다 안 되죠 황색신호는 멈추라고 있는 신호죠 정지선에 멈춰야 되고요 황색신호에서 정지선을 진입했다가 요차로에서 사고 발생하게 되면 신호위반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녹색신호에 다른 교통에 주의하면서 좌회전한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등의 속도와 관련하여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게 속도 문제가 좀 어렵죠 보죠 1번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km로 규정되어 있다 어 이거 맞네요 고속도로는 50km가 최저속도예요 다음 오답보기들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최고속도는 제한하지만 최저속도는 제한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자동차 전용도로도 최저속도 제한이 있어요 보면 자동차 전용도로는 최고는 90km로 제한하는데 최저는 30km로 제한을 합니다 틀렸고 일반도로에서는 최저속도와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있다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만 제한합니다 여기 보면 일반도로가 매시 60km로 제한을 하고 있죠 최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최고만 제한합니다 틀렸고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로의 최고속도는 차종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규정된다 차종에 관계없다고 하니까 이게 틀렸어요 왜냐하면 편도 2차로 이상 고속도를 보면요 최고속도는 100km인데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위험물운반자동차, 건설기계는 최고 80km에 최저 50km으로 달라요 최고속도가 100km이고 지금 말씀드렸던 차종들은 최고속도가 80km이에요 그래서 속도 제한이 차종에 따라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차종에 관계없이 똑같다고 하니까 틀렸죠 맞는 얘기는 고속도로의 최저속도는 매시 50km로 구정되어 있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요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 할 수 없어요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기 하고 있거나 앞지르기 하려는 경우는 앞지르기 할 수 없어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에 정하고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우측으로 해야 된다 터널 안에서 차로 변경 자체가 안됩니다 그죠? 그땐 당연히 안되고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예요 보면 도로교통부 앞지르기 방법에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반드시 좌측으로 하게끔 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편도 1차로 도로에서 앞지르기는 황색 실선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실선 구간에서 앞지르기 못하죠 점선 구간에서 가능하죠 틀렸고 교차로 내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다 네 금지되어 있습니다 앞지르기 금지된 시기장소에 보면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앞지르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거니까요 교차로 금지되어 있다 맞는 4번이 되겠어요 도로의 중앙선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황색 실선이 단선인 경우는 앞지르기 가능하다 황색 실선이 만약에 이렇게 한선으로 되어 있다 이거 앞지르기 돼요? 안됩니다 일단 무조건 실선은 안되는 거예요 틀렸고 가변 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을 말한다 그게 중앙선이다 하는 거죠 가변 차로는 보면 다 점선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중앙선이 이렇게 없고 그냥 다 점선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X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디가 중앙선이냐 하는 거죠 여기가 중앙선이 된다는 뜻이에요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2번이 맞는 얘기네요 3번 편도 1차로의 지방도에서 버스가 승하차 하기 위해서 정착한 경우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버스가 이렇게 서 있다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안돼요 그건 핑계가 안됩니다 다음 중앙선의 도로의 폭이 최소 4.75m 이상일 때부터 설치가 가능하다 중앙선은요 도로 폭이 최소 6m 이상일 때부터 설치 가능합니다 도로등포 시행규칙에 보면요 차도폭이 6m 이상인 도로에 중앙선 표시를 할 수 있게끔 되고 있어요 6m 이상이요 4.75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맞는 거 찾으라고 했네요 가변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에 있는 황색 점선 여기요 여기 X 표시 화살표 두 개 이렇게 되어 있으면 화살표 있는 맨 왼쪽 차로에 맨 왼쪽 차선 요거가 중앙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번이 되겠죠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를 이용해서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는 했습니다 편도 3차로 도로인데 여기서 이 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누구냐 하는 거죠 고속도로고 편도 3차로 이상인 상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니까 앞지르기 할 때만 쓰는 거고요 나머지 두 개 차로를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요즘은 이거를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기준으로 왼쪽 차로를 쓸 수 있는 차는 승용자동차 경영소형중역 승험자동차라 여기를 주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들이 추월할 때 여기를 쓰는 거죠 이 차들이 추월할 때는 이 차로를 쓰는 거고요 문제에서 이 2차로를 주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골라라 했으니까 화물 안되고 특수 안되고 건설 안되고 소형중형 승합자동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가 차량 통행량 증가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시속 얼마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통행을 할 수가 있다 가로하나의 기준으로 맞는 것을 했습니다 차 막혀 가지고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주행차로 여긴데 차가 한참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와서 여기 주행해도 된다 이걸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이거 그 속도가 얼마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고속도로 3차로 이상인 도로에서 1차로 들어올 수 있는 경우는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차 막히는 경우 그때는 앞지르기 아니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의 답은 바로 80이 돼요 정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딱 봐서 통행속도가 80km 이하로 떨어져 있다 그리고 또 전광판에 현재 통행속도가 얼마다 80km 이하다 이렇게 나오면 1차로 들어가서 주행이 가능하다 하는 거죠 1번입니다 399번 고속도로 갓길 이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갓길이요 고장날 때 외에는 못 쓴다고 했습니다 고장만 가능해요 졸음운전 방지를 위해서 갓길을 정착하고 휴식할 수 없어요 휴식은 어디서 한다 휴게소에서 합니다 해돋이 풍경감상 위에서 갓길에 주차 못하죠 고속도로 주행차로에 정체가 있는 때는 갓길로 통행할 수 없어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갓길로 통행한 승용차 운전자의 범칙금액은 6만원이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 금지 범칙금액 나와 있죠 승용자동차는 6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맞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갓길 통행 승용차 범칙금 6만원입니다 400번 편도 5차로 고속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에 따르면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 인가 했어요 전용차로 없고 가감속차로 없습니다 편도 5차로 한번 볼까요 1 2 3 4 5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요 때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 이에요 요즘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1 2 3 차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는 옛날에 1 2 3 4 5 차로 있었으면 여기가 이제 추월차로 가 되고 이 가운데를 기준을 했을 때 이 2 3 차로가 왼쪽 차로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요런 경우라면 몇 차로까지 왼쪽 차로입니까 2 3 차로까지 왼쪽 차로가 되는 거예요 1차로는 추월차로예요 1차로를 빼줍니다 2 3 차로만 왼쪽 차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이게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만약에 여기 없고 없고 1 2 3 4 차로까지 밖에 없었다 그러면 가운데를 딱 나누면 2.5 가 가운데 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포함해서 오른쪽 차로라고 해요 요게 오른쪽 차로고 2 차로만 왼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4 차로까지만 있을 때는 그렇게 구분을 해요 그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따라서 왼쪽 차로를 물어봤으니까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401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 외의 도로에서 차로에 따른 통행차 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잘못된 것을 표현했어요 보통 통행차의 기준은 고속도로냐 고속도로 외의 도로냐 이거예요 그래서 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왼쪽에 추월차로를 하나 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고속도로 외의 도로는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거죠 그림을 그려 볼게요 편도 3차로예요 이렇게 있겠죠 고속도로 외니까 1,2,3차로 다 쓸 수 있습니다 1,2,3차로예요 지금 여기서 중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를 주행했다 중형 승합자가 여기로 갔다는 얘기거든요 중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 이용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홀수 차로잖아요 홀수면 가운데를 딱 나눠서 여기가 왼쪽이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면 2차로는 왼쪽도 되고 오른쪽도 되냐 이게 아니고 반이 갈리는 경우라면 왼쪽 차로에 포함을 시켜요 여기를 다 왼쪽 차로는 1차로와 2차로가 되는 거고 오른쪽 차로가 3차로가 되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홀수 차로일 때는 가운데 차로가 왼쪽 차로로 포함되는 겁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1차로를 중형 승합차가 주행했다 중형 승합자동차는 왼쪽 차로 이용하게 되어있죠 1,2차로 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맞아요 승용자동차가 2차로를 주행했다 1,2차로 승용자동차 왼쪽 차로 이용하게 되어있죠 왼쪽 차로는 1,2차로니까 2차로를 썼다고 했으니까 맞아요 이건 3번 대형 승합자동차가 1차로를 주행하였다 뭔가 이건 벌써 안되는 거 같죠 대형 승합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게 되어있어요 오른쪽 차로 지금 1,2,3차로 상태에서 오른쪽 차로는 3차로죠 1차로 주행했다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이건 답은 3번이 되고요 건설기계가 3차로를 주행했다 건설기계는 오른쪽 차로를 쓰게 되어있죠 1,2,3차로인 경우 오른쪽 차로는 3차로이기 때문에 맞게 주행을 했습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1차로를 주행한 대형 승합차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소통이 원활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소통이 원활해야 되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1차로도 탈 수 있기 때문이죠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차는 승용자동차고 앞지르기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고속도로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편도 3차로 이상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앞지르기 하는가 보죠 1차로에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자동차 앞지르기 하려는 경영소형 승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수 있죠 아까 위에 소통이 원활하다고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차는 통행량 증가 등 도로 상황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도 1차로를 통행할 수 있거든요 이 조항이 새롭게 추가가 됐죠 무조건 1차로를 비워놨어야 되는데 시속 80km 미만 상태로 차가 정체되고 있으면 쓸 수 있습니다 지금 앞지르기 방법을 물어보고 있으니까요 그 얘기는 아니지만 기억하고 계시고 보기를 볼까요?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하려고 1차로로 차로로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하는 행위 이것도 앞지르기 차로 이용 방법 위반이죠 앞지르기를 딱 했으면 앞지르기가 끝났으면 다시 2차로로 돌아와야 되죠 3차로로 주행중인 대형 승합자동차가 2차로로 앞지르기 한다 지금 여기가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가 왼쪽 차로라고 부르는 거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잖아요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는 차가 대형 승합자동차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에요 버스가 여기를 이용하다가 앞지르기 할 때는 여기를 타서 이렇게 앞지르기를 해야죠 2차로로 앞지르기 하는게 맞죠 소형 승합자동차는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여기 보면 소형 승합자동차 왼쪽 차로 이용하라고 했죠 여기 왼쪽 차로니까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쓰는게 맞죠 이것도 맞는 얘기고요 보통 화물차는 2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 한다 여기 보면 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를 쓰게 돼 있죠 화물자동차 오른쪽 3차로를 쓰다가 앞지르기 할 때는 2차로를 써서 이렇게 앞지르기 해야 되죠 이것도 맞는 얘기죠 그래서 차로 변경 후에는 바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1번이 잘못된 설명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후 계속해서 1차로로 주행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은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모든 차는 지정된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할 수 있다 그죠 여기 차로가 이렇게 있으면 만약에 2차로를 주행하는 승용차였다 그러면 앞지르기 할 때는 왼쪽으로 쓸 수 있지만 통행할 때는 오른쪽 3차로도 쓸 수 있는 거죠 가능하구요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의 바로 왼쪽 차로로 통행을 해야 되죠 앞지르기는 어디로 하는 거다 왼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게 틀렸네요 편도 4차로 일반 도로에서 여기서 한 차로 더 있는 거죠 지금 점선일 경우에 승용차의 주행차로는 모든 차로다 그죠 맞는 얘기죠 승용차는 앞지르기도 할 수 있고 2차로 주행인데 3,4차로 다 쓸 수 있죠 1번이랑 또 같은 맥락의 이야기네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대형 화물 자동차의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이다 그죠 오른쪽 차로 쓰게 돼 있죠 앞지르기 차로 빼고 왼쪽이 여기 두 개고 하나고 오른쪽 차로 여기 두 개니까 이 중에 하나 쓰면 되는 겁니다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승용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는 통행 기준에 지정된 차로 바로 옆 왼쪽 차로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2번이죠 일반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일반 도로예요 지금 고속도로 아니고 일반 도로 버스전용 차로 해요 보통 버스전용 차로 그러면은 고속도로를 많이 떠올리는데 일반 도로에도 있죠 예를 들면 지금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경우예요 보통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라고 부르는데 버스전용 차로 종류가 세 개 있어요 가로변 버스전용 차로 중앙 버스전용 차로 영류버스전용 차로 영류버스전용 차로라고 방향의 반대로 가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런 기법이죠 버스전용 차로 세 개인데 그 중에 일반 도로 일반 도로에 버스전용 차로가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12인승 승합 자동차가 6인의 동승자를 싣고 가는 경우 이거는 언제 가는 거예요 이거 고속도로에서 가능한 거예요 원래 되죠 이거 되는 거죠 9인승 이상 승합 자동차가 6명 이상 승차한 경우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내국인 관광객 수송용 승합 자동차가 25명의 관광객을 싣고 가는 경우 관광객이 25명 싣고 가는 건 맞는데 내국인은 안 돼요 외국인이어야 돼요 그리고 노선을 운행하는 12인승 통근용 승합 자동차가 직원들을 싣고 가는 경우 직원 싣고 가는 통근 승합 자동차는요 16인승 이상이어야 돼요 이게 틀렸어요 또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게 하기 위해서는 일시 통행 할 수 있다 택시가 승객 승하차를 위해서는 여기로 이렇게 들어와서 승객 내려주고 다시 이렇게 나가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 가능하죠 안 그러면 승객을 태울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정답 4번이 되겠네요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하여 일시 통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9인승 승용 자동차는 몇 명 이상 승차한 경우로 한정한다? 9명 기준 6명 이상 승차해야 돼요 이거 도로통보 시행령 별표 1에 전용차로의 종류와 버스 전용차로로 통행할 수 있는 차 해가지고 버스 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의 6명 이상 승차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이거 벌점 30점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되죠 이거는 그래서 답이 6명 4번이 되겠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통행차의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있습니다 편도 3차로 이쪽이요 편도 3차로 승용자동차의 주행차로는 1차로이므로 1차로로 주행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니죠 1차로 어디로 주행해요 고속도로니까 주행을 여기로 하죠 그리고 앞지르기를 이쪽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주행 2차로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행차로가 2차로인 송영승압차도석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해야 된다 이거 맞네요 주행차로 2차로면 앞지르기 1차로로 쓴다는 거 그 얘기죠 이런 얘기고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인 경우 승용자동차는 2차로로 주행해야 된다 여기 아니죠 만약에 여기가 버스전용인 경우 그럼 여기를 제외하고 여기서부터 1,2,3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왼쪽 차로가 되는 거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추월을 여기서 한다는 얘기고 1차로에서 한다는 얘기고 2차로인 상태가 여기가 승용차 주행이 되는 거죠 그러면 3차로 주행이 되는 거죠 2차로라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덕제중량이 1.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는 1차로로로 주행해야 된다 1.5톤 이하 기준 없고요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화물자동차는 오른쪽 차로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여기 2차로 3차로 3차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1,2,3,4면 3차 차로를 화물차가 이용을 해야 되죠 주행 그쪽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틀렸죠 그리고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주행 차로가 2차로인 소형 승합 자동차가 앞지르기 할 때는 1차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앞지르기 하는 거니까 2번이 맞는 얘기였습니다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승용 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다 앞지르기 할 수 있는 차로로 맞는 것을 쓰였습니다 이런 편도 3차로의 고속도로인데 승용 자동차가 2차로로 주행 중이래요 앞지르기 어디로 해요 1차로로 앞지르기 하죠 1차로 앞지르기를 하고 2차로는 주행할 수 있고 3차로는 주행할 수는 있어요 1,2,3차로 모두 안 되죠 앞지르기 어디로 한다고 했습니까 왼쪽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답은 유일하게 1차로만 가능하겠네요 1번이 되겠습니다 408번 다음 중 앞지르기 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앞지르기는 왼쪽으로 하는 거고요 앞지르기 하는 차의 왼쪽으로 나가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걸 찾아볼게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 차로를 통행해야 된다 이거 맞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중앙선이 황색 점선인 경우 반대방향의 차량이 없을 때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다 그죠 이거 황색 점선을 왜 열어놨겠어요 가는 길 오는 길이 한 차로씩 밖에 없어서 느린 차가 이렇게 앞에 있으면 추월해서 가라고 이렇게 점선을 열어놓은 거죠 따라서 가능합니다 맞구요 3번 가변차로의 경우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가장 왼쪽 황색 점선에서는 앞지르기를 할 수 없다 그렇겠죠 왼쪽 황색 점선이라 그러면 가장 왼쪽 황색 점선이니까 중앙분리대가 이렇게 있고요 보통 가변차로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으로 두 개 가고 이쪽으로 하나 오고 이런 경우거든요 황색 왼쪽 점선 여기서 앞지르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반대방향 중앙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죠 가변차로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변차로예요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는 1차로까지 진입이 가능하다 편도 4차로 고속도로예요 그리고 오른쪽 차로로 주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뭐 화물차라든지 덤프트럭 이런 거 얘기하는 거군요 1차로까지 진입할 수 있어요 1차로는 무슨 차로입니까 고속도로에서 왼쪽 차로 이용하는 차량들의 추월차로예요 따라서 오른쪽 차로를 주행하는 차량들은 1차로를 쓸 수가 없어요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잘못된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느린속도로 진행할 때는 그 통행하던 차로의 오른쪽 차로로 통행을 할 수가 있죠 가능합니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를 하려는 모든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다 맞죠 왜냐하면 편도에 2차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모든 차가 일로 주행하죠 그리고 1차로는 언제만 써요 앞지르기 할 때만 쓰기 때문에 무슨 차가 됐던 다 1차로를 쓸 수 있게 되죠 편도 2차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는 거고요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간다 오른쪽부터 세는게 아니고 왼쪽부터 세는 거예요 일방이든 어디든 상관없어요 다 도로는 왼쪽부터 1차로를 세는 겁니다 그리고 편도 3차로 고속도로의 오른쪽 차로는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이다 맞죠 편도 3차로면 여기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 승용 승합차 가고 여기 화물이 가죠 여기 3차로이기 때문에 오른쪽 차로 여기를 기준으로 오른쪽 여긴 왼쪽 차로 이렇게 되죠 화물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차로 맞죠 틀린 거 잘못된 거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일방통행도로에서는 도로의 오른쪽부터 1차로로 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10번 편도 3차로 고속도로 통행차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편도 3차로 편도 3차로 고속도로죠 고속도로입니다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어떤 경우에요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고요 나머지 두 개에서 여기가 왼쪽 차로가 되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기보면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 차로다 여기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차의 앞지르기 차로다 맞죠 1번이 맞는 답이네요 고속도로 편도 3차로 이상이면 1차로는 앞지르기 하려는 승용자동차의 통행차로가 되는 거에요 맞아요 1차로는 승합자동차의 주행차로다 승합자동차는 왼쪽 차로를 쓰게 되어 있는데 1차로를 주행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이건 주행차로가 아니라 추월차로에요 틀렸어요 갓길은 긴급자동차 및 견인자동차의 주행차로다 갓길은 주행해서는 안돼요 물론 긴급자동차는 원래의 긴급한 목적에 맞는 주행을 하고 있으면 갓길에 통행할 수 있지만 주행을 하라고 열어준 차로는 아니에요 특히나 그리고 견인자동차는 긴급자동차도 아니에요 갈 수도 없어요 안되죠 4번 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다 아니죠 버스전용차로가 만약에 운행이 되고 있으면 1차로가 버스전용차로가 되고 그 다음 차로가 앞지르기차로가 되고 그 다음 차로가 승용차의 주행차로가 되는 거예요 1차로가 화물자동차의 주행차로가 될 수가 없지요 이거는 추월차로니까요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답은 1차로는 2차로가 주행차로인 승용자동차의 앞지르기차로다 했던 1번이 답이 됩니다 보름유통법상 전용차로 종류가 아닌 것은 여러분 전용차로 많이 들어보셨죠 그 종류 아닌 게 뭐냐 하는 거예요 버스전용차로 들어보셨죠 맞고요 다인승전용차로 아까 문제에서도 풀어보셨고 자동차전용차로? 이거를 자동차전용차로 들어본 것 같은데? 하실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들어본 것은 자동차전용차라고 아니고 자동차전용도로를 들어보셨겠죠 자동차만 다닐 수 있는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전용차로라는 말은 없죠 차로는 원래 누구꺼에요? 자동차꺼에요 차의꺼니까 이런 말 쓰지 않죠 자동차전용도로라는 표현을 써서 자전거라든지 차들이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고 자동차만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 도로를 자동차전용도로라고 하죠 그건 가능한 거죠 자동차전용차로라는 말은 없습니다 또 다른 전용차로로 자전거전용차로가 있죠 시행령에 보면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자전거라든지 워터가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도로에 깔려있는거에요 그 위를 타이어가 지나가다 보니까 수상스키 타듯이 쫙 미끄러지는거죠 이런 현상 수막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용어를 잘 기억을 하시고 설명을 볼게요 수막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본 타이어보다 폭이 넓은 타이어로 교환을 해야 된다 넓은 타이어일수록 수막현상이 잘 일어납니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배처럼 바닥이 넓으니까 일어나겠고요 틀렸고 새 타이어로 교환한 후 수막현상이 더 발생하므로 감속 운행을 해야 된다 타이어 스레드라고 하는 타이어 홈들이 깊죠 그러면 수막현상이 덜 발생해요 틀렸어요 스레드가 마무되면 접지력이 높아져서 수막현상 가능성이 줄어든다 거꾸로 드세요 스레드가 마무되면 접지력이 낮아지고요 수막현상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타이어 공기압이 낮아질수록 고속주행시 수막현상이 증가된다 타이어 공기압은 그래서 적정하게 높여줄 필요가 있어요 고속주행시 수막현상이 증가되기 때문이에요 공기압은 적정하게 올려줘야 됩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빙판길에서 차가 미끄러질 때 안전운전방법 중 옳은 것은 빙판길이요 핸들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그죠? 차가 이렇게 미끄러지고 있으면 이쪽으로 핸들을 돌려줘야 돼요 차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 마찰력이 증가하면서 안전하게 설 수 있다고 알려져 있죠 1번이 답이네요 수동변석기의 경우는 저단 변속을 해야 되고요 핸들을 반대로 조작하면 안 되고 주차 브레이크를 이용하면 위험합니다 차가 휙 돌아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답은 1번 핸들이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조작한다 되겠습니다 안개 낀 도로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안개 낀 도로요 천천히 감속해야 되고 안개 등도 켜줘야 되죠 그 얘기 물어보는 게 뭐냐 1번 커브길이나 교차로 등에서는 경험기를 울려서 다른 차를 비키도록 하고 빨리 운행한다 틀렸죠 감속 운행해야 됩니다 시야 100m 이내로 들어올 때는 무려 50%나 감속을 해야 돼요 빨리 운행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안개가 심한 경우에는 시야 확보를 위해 전조등을 상향으로 한다 상향으로 하면 안 되죠 상대방이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이 안개가 꼈을 때는 상향등을 켜도 빛이 산란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어요 이게 더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3번 안개 낀 도로에서는 안개등만 켜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안개등만 켜는 게 아니고 미등도 켜줘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 또 위험한 경우 비상깜빡이도 켜줘서 뒷차한테 알려주고 이런 것도 해야 되죠 4번 어느 정도 시야가 확보되는 경우에는 가드레일, 중앙선, 차선 등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도로가 어디인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가드레일이 있다 중앙선이나 차선인지 보인다 그러면 그쪽으로 이렇게 붙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한 곳으로 지형 지물을 이용해서 서행하는 게 좋습니다 답 4번이 되겠네요 눈길이나 빙판길 주행 중에 정지하려고 할 때 가장 안전한 제동 방법은 했습니다 눈길이나 빙판길 정지 방법이요 브레이크 페달 힘껏 밟으면 어떻게 돼요? 차 쫙 미끄러지죠 그러면 안되고 풋 브레이크와 주차 브레이크를 동시에 작동해서 신속하게 차량을 정지시킨다 그럼 밖이 완전히 정지하기 때문에 완전히 썰매처럼 돼요 위험하죠 차가 완전히 정지할 때까지 엔진 브레이크로만 감속을 한다 그렇게 하면 또 잘 안서죠 그러면 안되고 엔진 브레이크로 우선 속도를 떨어뜨린 후에 브레이크 페달을 가볍게 열면 딱딱딱 밟아서 정지를 하는 거 이게 맞는 방법이죠 엔진 브레이크로 우웅 해서 이렇게 차를 일단 속도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풋 브레이크를 딱딱딱딱 끊어 밟으면서 미끄러지지 않게 조향자실 잘 유지시키는 게 안전한 제동 방법 되겠습니다 답 4번 되겠네요 416번 폭우가 내리는 도로에 지하도를 주행하는 운전자의 마음가짐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이렇게 폭우 내려서 지하도에 물차 있는 이런 상태예요 어떻게 운전해야 됩니까? 보죠 모든 도로에 지하차도는 배수시설에 잘 되어 있어서 위험요소는 발생하지 않아요? 아니죠 지하도 위험합니다 조심해야 되고 비오고 이런 날은 지하도를 우회해서 돌아가는 게 맞죠 재난방송 안내판 등 재난정보를 청취하면서 위험요소에 대응을 해야겠죠 이게 맞는 얘기죠 폭우가 지나갈 때까지 지하차도 갓길을 정차해서 휴식을 취한다? 그 갓길에 서 있으면 여기 서 있으면 나도 물에 잠겨서 죽을 수도 있어요 위험하죠 신속히 지나가야 하기 때문에 지정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한다? 역시 위험합니다 과속이잖아요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재난방송 보면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17번 겨울철 빙판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을 쓰여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블랙아이스에 대한 사진입니다 기상청이나 이런 날씨예보에서는 도로 살얼음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장 바르게 설명한 것을 찾아볼게요 터널 안에서 주로 발생하며 안개입자가 얼면서 노면이 빙판길이 된다 터널 안은 다른 도로보다 따뜻해요 잘 안 생기죠 터널에 주로 입구나 출구 쪽에 많이 생기죠 틀렸고요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에서는 블랙아이스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그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맞고요 블랙아이스 현상은 차량의 매연으로 오염된 눈이 노면에 쌓이면서 발생한다 매연하고 관계없는 거예요 이거는 살얼음이기 때문에 투명한 얼음이 얼어가지고 얼음인지 아닌지 도로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빙판길을 통과할 경우에는 핸들을 고정하고 급제동하여 최대한 속도를 줄인다 핸들을 고정하는 것까지 좋은데 급제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속도 줄이는 것도 맞는데 급제동이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418번 터널한 운전 중 사고나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행동수칙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지금 터널에 화재가 발생했죠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터널한 비상벨을 누르거나 긴급전화 또는 119로 신고를 합니다 그래야겠죠 통행중인 운전자는 차량과 함께 터널 밖으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왜냐하면 저 안에 들어있으면 질식할 수가 있어요 진짜 신속히 대피해야 됩니다 보통 신속히란 말 있으면 오답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차에 대한 얘기고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은 신속히 이동을 해야 됩니다 특히나 이건 위기 상황이잖아요 대피하는 거니까 빨리 하는 게 맞고요 터널 밖으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 갓기 또는 비상주차대에 정차를 한다 맞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동이 불가한 경우니까 갓길이 가능하죠 터널 안에 정차 시에는 엔진을 끄고 시동키를 가지고 신속히 대피한다 이거 키 가져가면 터널 안에 정차되어 있는 차 어떻게 해야 돼요 견인하지 않으면 끌 수가 없어요 위기 상황에 이리저리 차를 옮기려면 키를 차 안에 두고 대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른 인명피해를 또 막을 수가 있어요 가지고 간다고 했으니까 틀린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내리막길 주행 중에 브레이크가 재해동이 되지 않을 때 가장 적절한 조치방법은 브레이크가 듣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동을 꺼요 더 위험하죠 저단기어로 변속한 후에 차에서 뛰어내린다 이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내 차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상태인데 뛰어내리는 거 위험하죠 또 그리고 2차 사고를 유발할 수 있어요 뒤에 차가 사람을 충격한다던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핸들을 지그재그로 조작하면서 속도를 줄인다 그렇게 한다고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아니죠 내리막길 상태인데 이것도 아니고 저단기어로 변속해서 감속을 한 후 차체를 가드레이나 벽에 부딪힌다 저단기어로 변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엔진브레이크가 생성이 되죠 엔진브레이크를 쓸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속도를 일단 한 단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차를 가는 거예요 가드레이나 벽에 이렇게 쫙 부딪히면서 속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 답입니다 요건 맞는 얘기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터널한 주행 중에 자동차 사고로 인한 화재를 목격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저 앞에 이제 차가 불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행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앞에 불이 났네 요걸 확인한 상태입니다 요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차량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차를 세우는 것이 안전하진 않죠 만약 소통이 가능하면 신속하게 터널 밖으로 빠져나오는 게 좋습니다 터널 안은 금방 연기가 차고 금방 불로 휩싸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빠르게 빠져나오는 게 답이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세운 후에 자동차 안에서 화재 진압을 기다린다 터널 안에 기다리는 게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빠져나오시는 게 좋아요 물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죠 불가능할 경우에는 차에 열쇠를 꽂아 놓고 시동을 끈 다음에 내려서 도보로 탈출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통과해야 되는 거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 차를 세운 후에 자동차 열쇠를 챙겨서 대피하면 안 돼요 나중에 그 차를 치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챙기면 안 되고 열쇠를 그 차에 그대로 두고 대피를 합니다 연기가 많이 나면 최대한 몸을 낮춰 연기가 나는 반대 방향으로 유도 표시등을 따라 이동을 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연기가 보통 위로 차기 때문에 몸을 최대한 낮추면 그만큼 연기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몸을 낮추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연기나는 반대방향으로 연기 뚝 후 지나가는 것도 위험합니다 반대방향으로 유도 표시등 터널 보면 벽면에 이렇게 등이 켜져 있어요 그 표시등을 따라서 순속하게 대피하는 게 좋습니다 바람직한 대응 방법을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21번 급커브길을 주행 중일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급커브길이요 급커브길 안에서 핸들을 신속히 꺾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줄이고 통과한다 여기서 신속기는 틀렸죠 특히 신속길 확 꺾게 되면은 차가 옆으로 쫙 미끄러지죠 드리프트 한다고 하죠 드리프트 아주 위험합니다 밖으로 튀어나올 수가 있어요 급커브길 앞에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쭉 와서 커브 이렇게 돌 때 이 구간에서 이미 속도를 많이 다운시켜 놓고 천천히 이렇게 돌아라 이런 얘기죠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급커브길은 위험구간이므로 급가속하여 신속히 통과한다 신속히 통과한다 이건 다 틀린 얘기죠 급커브길에서 앞지르기 금지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신속히 앞지르기 한다 신속히 또 틀린 얘기죠 앞지르기도 신속히 하면 안됩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찾았으니까 급커브길 앞에 직선 도로에서 속도를 충분히 줄인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풋브레이크 과다 사용으로 인한 마찰열 때문에 브레이크에게 기포가 생겨서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습니다 베이퍼럭 현상이라고 해요 베이퍼가 무슨 뜻이냐면요 수증기 라는 뜻이에요 수증기에 의한 락 잠김 현상 잠김은 이제 작동이 불능한 현상 이라는 뜻이에요 작동불능 그러면 원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발이 브레이크를 계속 밟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브레이크 부스터에 의해서 브레이크 액이 압력을 받아서 브레이크 관으로 들어가게 되고 캘리퍼 브레이크라고 해서 이렇게 잡고 있는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여기가 브레이크 디스크에 빨간 선만큼 떨어져 있다가 이걸 밟게 되면 탁 붙는 거죠 그래서 브레이크 디스크를 잡는 거예요 그런 방식인데 요렇게 하다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는 요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 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열을 전도되면서 여기 브레이크 액이 뜨거워 지게 돼요 여러분 라면 끓여보셨죠 가스불 이렇게 키면 처음에는 없다가 어디선가 그 냄비 안에서 뽀뽀뽀뽀뽀뽀 일어나죠 분명히 나는 거기다 공기를 삽입하지 않았는데도 공기가 막 발생합니다 그런 것처럼 브레이크 오일도 열을 받게 되면 그 안에서 기포가 발생하면서 끓어올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기포가 차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공기들이 빠져나가면서 얘는 밀리지만 공기가 빠져나간 만큼 브레이크 액이 앞으로 밀리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발은 쑥 들어가는데 액은 전달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게 되는 거죠 이 현상을 바로 브레이크 액에 기포가 생겨서 제동이 되지 않는 현상 웨이퍼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 스탠딩 웨이브라는 현상이 있는데요 요거는 타이어 공기압이 불량해서 타이어 표면이 물결쳐지는 현상 타이어가 이렇게 구겨져요 그래서 타이어가 아주 진이 이겨지기 때문에 갑자기 고열이 발생하면서 타이어가 뻥 터집니다 굉장히 위험한 현상 중에 하나죠 스탠딩 웨이브도 그 다음에 로드홀딩은 이제 노면에 얼만큼 밀착되어 있는가 그걸 나타내는 용어고요 언더스티어링은 회전시 회전방향 바깥쪽으로 밀려나가려는 현상 원심력에 의해서 차가 밖으로 밀려나가는 현상 있죠 이걸 언더스티어링이라고 해요 문제에서는 브레이크 액에 기포가 생겨서 제동되지 않는 현상을 물어봤으니까 베이퍼록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23번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한 운전방법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어떻게 하느냐 커브길이나 언덕계 등에서는 경음기를 사용한다 왜 경음기를 사용해요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소리로 차의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음기를 사용하는 겁니다 이때 경음기 쓰는 겁니다 맞구요 2번 전방시야 확보가 70m 내외인 경우에는 규정속도보다 절반 이하로 속도를 줄여준다 요거는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죠 평소보다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움으로 안개등과 함께 상향등을 함께 켜서 충분한 시야를 확보한다 상향등이요 안개 낀 날도 상향등은 눈이 부십니다 따라서 상향등은 적절히 켜야되고 차가 보이면은 상대편의 눈부심을 유방할 수 있으므로 켜면 안됩니다 하향등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는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어요 4번 차의 교장이나 가벼운 접촉사고일지라도 도로의 가장자리로 신속히 피한다 신속히 피해야 돼요 이거는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던차들 그대로 충격할 수가 있어요 추돌사고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장자리로 신속히 피합니다 요거 맞습니다 따라서 상향등을 함께 켜서 대비하라고 했던 3번이 틀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이죠 424번 겨울철 블랙아이스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것은 했어요 블랙아이스 도로 위에 얇은 얼음막이 생성되는 요거 얘기하는 거죠 도로 표면에 코팅한 것처럼 얇은 얼음막이 생기는 현상이다 맞죠 아스팔트 표면에 눈과 습기가 공기 중에 오염물질과 섞여 스며든 뒤 검게 얼어붙는 현상이다 이것도 맞고요 추운 겨울에 다리 위 터널 출입구 그늘진 도로 산모통이 음지 등 온도가 낮은 곳에서 주로 발생을 하죠 햇볕이 잘 드는 도로에 눈이 녹아 스며들어 도로의 검은색이 햇빛에 반사되어 반짝이는 현상을 말한다 아니죠 햇빛이 잘 드는 도로에 이런게 생길 수 있는 이유가 없죠 녹으니까요 따라서 4번이 틀린게 되겠습니다 425번 다음 중 겨울철 도로 결빙 상황과 관련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블랙아이스 생각하고 있어야 겠죠 보면 아스팔트보다 콘크리트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많이 발생된다 아니에요 아스팔트보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적게 발생하는 거에요 1번 틀렸고 또 콘크리트보다 아스팔트 포장된 도로가 결빙이 더 늦게 녹겠죠 콘크리트가 좀 더 빨리 녹는 거에요 네 이거는 맞는 얘기고 비가 오는 날보다 눈이 내리는 날에 도로의 결빙이 더 빨리 진행된다 이거는 비가 오는 날이 결빙이 더 빨라요 왜냐하면 비는 물 자체가 바로 얼기 때문에 빠르는데 눈은 녹아서 다시 얼거든요 결빙은 좀 더 늦게 진행이 되죠 3번도 틀렸어요 도로가 결빙된 구간에서는 편제동 현상이 발생될 수 있다 어디는 미끄럽고 어디는 안 미끄럽고 이러면 이쪽이 브레이크가 더 많이 잡히게 돼서 차가 휙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현상 편제동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은 1번과 3번이 잘못된 게 돼 있어요 발표된 답은 3번이 잘못됐다고 했는데 1번도 잘못됐습니다 1번 3번이 둘 다 잘못됐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중 지진이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조치로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것은 지진 발생했을 때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뭐냐 하는 거죠 운전 중이던 차의 속도를 높여서 신속히 그 지역을 통과한다 지진이 발생하면 속도를 높일 수가 없어요 땅이 막 갈라지는데 그럼 갈라지죠 속도 높이고 그러면 차가 거기서 빠지고 그러면 더 위험하죠 속도를 높여서 통과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못한 거니까 1번이 답이겠네요 차를 이용해서 이동이 불가능할 경우는 가장자리에 주차한 후에 대피를 해야죠 우측 가장자리로 붙이는 게 좋고요 주차된 차는 이동이 될 경우를 대비해서 자동차 열쇠는 꽂아두고 대피를 합니다 나 아니라도 차를 다른 사람이 옮길 수 있게 해야죠 라디오를 켜서 재난방송 집중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바람직하지 못한 거 찾으려고 했으니까요 신속히 속도를 높여서 통과한다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죠 다음 중 강풍이나 돌풍 상황에서 가장 올바른 운전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핸들을 꽉 잡고 차를 유지해야 되고요 바람에 관계없이 속도를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게 중심이 위로 상승하면서 차가 뒤집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위험하죠 틀렸고 표지판이나 신호등 가로수 부근에 주차하면 어떻게 돼요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차를 또 덮칠 수가 있죠 차 파손되고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안되고요 산악지대나 다리 위 터널 출입구에서는 강풍의 위험이 많으므로 주의를 한다 그죠 산과 산 사이 이런 데 바람 많이 불죠 교량다리 위에 바람 많이 불고 터널의 출입구 이런 출입구 부분들에 또 바람이 많이 붑니다 주의를 해야겠죠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428번이요 자갈길 운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갈 잔뜩 깔려 있는 길 차 타이어가 지나갈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하는 겁니다 1번 운전대는 최대한 느슨하게 잡아서 팔에 전달되는 충격을 최소화한다 운전대 느슨하게 잡으면요 바퀴가 막 돌아가요 획획 큰 돌 같은 거 밟고 그러면 바퀴가 이렇게 제껴지거든요 그때 운전대 똑바로 안 잡고 있으면 방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죠 큰일 납니다 2번 바퀴가 최대한 노면에 접촉되도록 속도를 높여서 운전을 한다 속도를 낮춰야 되죠 속도를 높이면 오히려 바퀴가 공중으로 약간 뜨죠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가니까 안 되는 거고 답은 3번 4번이 되겠네요 3번 보행자 또는 다른 차 모에게 자갈이 트지 않도록 서행해 줘야 된다 3번하고 2번하고 반대되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3번이 맞고요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보다 약간 낮은 것이 높은 것보다 운전에 유리하다 약간 낮을수록 어때요? 타이어가 물렁물렁 해지면서 접지 땅에 그만큼 많이 닿겠죠 그만큼 안정감이 높아진다 볼 수 있죠 그래서 요건 4번도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 4번 되겠습니다 429번 빗길에서 고속주행 중 앞차가 정지하는 것을 보고 제동을 했을 때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했습니다 빗길 고속주행이에요 급제동 시에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로 차량의 압수김 현상이 발생한다 차가 가다가 브레이크킥 밟음 앞으로 확 쏠린다는 거죠 그러면 차가 앞으로 이렇게 코가 땅으로 딱 떨어지는 현상 요걸 노즈다운이라고 해요 코가 떨어진다 노즈다운 코가 아래로 내려간다 우리나라 말로는 압수김 현상 위 앞부분이 숙여진다 이런 뜻이죠 요건 맞는 얘기고요 빗길에서는 타이어와 노면의 마찰력이 높아짐으로 높아질 리가 없죠 낮아지죠 제동 거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마찰력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틀렸고 수막 현상과 편제동 현상이 발생해서 차로를 이탈할 수 있다 수막 현상이겠죠 하이드로플래닝 수막 현상 물 찰랑찰랑한데서 이렇게 수상스키 타듯이 타이어 바퀴가 촥 미끄러지는 현상 수막 현상이라고 했죠 편제동은 바퀴 4개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물웅덩이에 바퀴가 확 들어가게 되면 여기는 속도가 적게 나고 여기는 속도가 빨리 나니까 차가 이렇게 확 돌아가게 되는 현상 편제동 현상이죠 요거 발생되면 차로를 이탈할 수 있게 되죠 그죠 다음은 3번이 맞구요 앞쪽으로 무게중심을 쏠리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까요 브레이크 성능은 앞쪽으로 쏠리든 뒤로 쏠리든 성능이 저하되진 않아요 그죠 브레이크 패드가 달았다든지 뭐 녹는다든지 그러면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지만 무게중심의 변화에 따라서 브레이크 성능이 달라지진 않아요 따라서 답은 1번과 3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430번 언덕길에 오르막 정상 부근에 접근 중이다 안전한 운전 행동 두가지는 했습니다 언덕길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서 엔진의 RPM 분당 회전수 롤링퍼 미닛 분당 회전수 이거를 높인다 이 RPM이 높아지면 파사가 우왕 하는 소리가 나죠 즉 엔진이 빠르게 그만큼 회전한다는 뜻이니까 연료 소모가 줄지 않겠죠 줄이기 위해서는 분당 회전수를 낮춰야 됩니다 틀렸고요 오르막의 정상에서는 반드시 일시정지한 후에 출발을 해야 된다 오르막마다 다 일시정지 할 수 있습니까 안되죠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운행을 한다 왜요 앞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앞차가 넘자마자 여기 시야가 이렇게 제한되잖아요 여기 차가 있으면 안보이니까 근데 갑자기 앞차가 딱 선거에요 그럼 내가 확 넘어가서 발견해서 브레이크 밟으려고 하면 이미 늦었죠 앞차량과 안전거리를 꼭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고단기어보다 저단기어로 주행한다 즉 이게 저단기어로 주행을 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큼 낮아지게 되고 신속하게 방향주행이 가능하죠 따라서 이것도 맞는 얘기에요 3번과 4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내리막길 주행시에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가지는 했습니다 내리막길 이리로 가는거에요 이렇게 가고 있을 때 기어변속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으므로 풋브레이크만을 사용하여 내려간다 그러면 풋브레이크 계속 밟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레이퍼록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아니고요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주차브레이크를 당긴다? 이거 아니죠 그러면 차 뒷바퀴가 잠기면서 차가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는 것이 좋다 그죠 변속기어 엔진브레이크 저단기어를 쓰란 얘기죠 풋브레이크와 엔진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면서 내려간다 그죠 그래서 가급적인 풋브레이크를 적게 사용하는 기법을 쓰란 얘기에요 지금 이 얘기는 이것도 맞는 얘기죠 두개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올라갈 때와 동일한 변속기어를 사용하여 내려가라 3번과 풋브레이크와 엔진브레이크를 적절히 함께 사용하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32번 장마철 장거리 운전을 대비하여 운전자가 한 행동으로 가장 바른 것을 해냈습니다 겨울철 부동액을 증류수로 교환하여 엔진 냉각수로 사용하였다 여러분 부동액이라는게 뭐에요? 부동 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근데 증류수는 어때요? 0도 씨면 얼어요 그죠 우리나라 영하 10도 영하 12도 막 떨어지죠 그럼 증류수 그냥 얼어요 그러면 엔진 큰일 나죠 냉각수로 물을 썼다가는 큰일 납니다 부동액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어는점이 25도 이하인 부동액을 사용을 해야 되죠 틀렸고요 2번 최대한 연비를 줄이기 위하여 타이어의 공기압을 낮추었다? 공기압을 낮추면요 오히려 연비가 증가해요 틀렸죠 차량 침수를 대비하여 보험증서를 차량에 비춰야 했다 침수될 걸 대비해서 보험증서를 차에 갖다 놨대요 뭐 보험사가 왔을 때 그거를 증빙하기 위해서 넣었던 것 같은데 의미 없죠 차 번호문 아니면 보험증서 다 다시 다운받을 수 있어요 전산으로 다 뜯죠 요즘은 침수에 대비해서는 차라리 긴급 출동 서비스 같은 거 빨리 꺼내야 되니까 그런 전화번호를 비치하는 게 맞죠 이것도 틀렸고요 겨울철에 사용한 성애제거제로 차량 유리를 깨끗하게 닦았다? 이게 맞아요 왜냐하면 성애제거제가 하는 역할이 김설이는 것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설이는 자체를 없애기 때문에 성애가 생기질 않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차량 유리를 그걸 써서 닦았다 그러면 여름철에 습기가 많을 때도 그 습기가 창에 붙어서 김설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요건 맞는 얘기에요 답은 요건 4번이 가장 바른 행동이 되겠습니다 포트홀 도로에 움푹 패인 곳 이거 이거 보신 적 있죠? 다니시다가 보면 도로가 이렇게 푹푹 파여 있는 걸 본 적이 있으실 텐데 그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을 선했습니다 요건 포트홀이라고 불러요 주전자라는 뜻이거든요 주전자다가 이렇게 팍 찍어놓은 것처럼 생겼다 해서 포트홀이라고 불러요 요거 설명으로 맞는 것을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1번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가 쉽다 어 이거 맞네요 왜 그러냐면 여기 포트홀이 빗물에 의해 지반이 약해지고 균열이 발생한 상태로 차량의 잦은 이동으로 아스팔트 표면이 떨어져 나가 도로에 구멍이 파이는 현상을 말해요 길이 이렇게 있으면 아스팔트 포장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서 뜨는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차가 밟고 지나가게 되면 팍 깨지는 거죠 떨어져 나가는 현상 이게 포트홀이에요 맞는 얘기죠 1번이 그리고 포트홀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주행 속도를 낮춰야 되고요 도로 표면 온도가 상승한 상태에서 횡단보도 부근에 대형 트럭 등이 급제동하면서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형 트럭만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 아니고 모든 차량에 의해서 다 발생할 수도 있고요 또 횡단보도 부근에서만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또 도로가 마른 상태에서는 포트홀 확인이 쉬우므로 그 위를 그냥 통과하면 타이어 깨질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맞는 것은 포트홀은 여름철 집중호우등으로 인해 만들어지기 쉽다 1번이 되겠습니다 집중호우 시 안전한 운전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집중호우 막 비가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면 안전한가 거리가 먼 걸 찾아보래요 차량의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운전한다 맞죠? 그래서 껌껌한 상태에서 다른 차들의 내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히터를 내부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한다 이게 내부공기 순환 모드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차 안에 김서림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냥 바깥은 차 같고 차 안이 따뜻해지는 상태가 되면서 이 따뜻한 쪽으로 김서림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외부 공기를 유입하는 외부 공기 유입 모드를 해줘야 바깥과 안쪽에 공기 온도 차가 떨어지게 되면서 김서림 현상이 없어집니다 반드시 이 모드를 해줘야 돼요 거리가 먼 걸 찾아보라고 했으니까요 내부공기 순환 모드 상태로 작동하라는 2번이 틀린 얘기가 되는 거죠 수막 현상 예방하기 위해서는 타이어 만모 정도를 확인해서 새 타이어로 교체해 주고요 빗길에서는 안전거리를 두 배 이상 길게 확보한다 그래야 충분히 정지를 할 수가 있죠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히터를 내부공기 순환 모드를 작동시키는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강풍 및 폭우를 동반한 태풍이 발생한 도로를 주행 중일 때 운전자의 조치 방법으로 적절하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태풍이 불고 있어요 어떻게 운전해야 될까요? 브레이크 성능이 현저히 감소하므로 앞차와의 거리를 평소보다 두 배 이상 둔다 맞죠? 강풍 및 폭우를 동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마찰력이 떨어진다는 얘기고 정지 거리가 길어지게 되니까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두는 게 좋죠 2번 침수 지역을 지나갈 때는 중간에 멈추지 말고 그대로 통과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침수 지역이라는 것은 차가 물이 넘친다는 얘기거든요 차가 잠긴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엔진에 무리도 갈 수 있고 기동을 할 수가 없죠 이런 지역 지나갈 때는 멈추지 말고 그대로 차라리 빨리 통과해 버리는 게 답이죠 주차할 때는 침수 위험이 높은 강변이나 하천 등의 장소를 피한다 그래야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가 있죠 담벼락 옆이나 대형 간판 아래 주차하는 것이 안전하다 담벼락이 무너져서 차량을 덮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태풍이 불 때는 주차를 거기다 하면 안 됩니다 적절하지 못한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눈길 운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눈길이요 눈이에요 이제 운전자 시야 확보를 위해서 앞유리 창에 있는 눈만 치우고 주행하면 안전하다 여러분 차 여기 여기만 이렇게 딱 그고 딱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백미러도 안 보이고 왼쪽 차도 안 보이고 옆차로도 안 보이고 다 안 보이죠?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눈길 운전 하실 때는 차량의 모든 부분에 쌓인 눈을 싹 치우고 주행을 해줘야 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 1번이 틀렸네요 풋브레이크와 엔진브레이크를 같이 사용하는 게 눈길 운전의 기본이고요 스노우체인을 했다면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는 것이 안전하다 평상시보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고 주행을 합니다 특히 스노우체인 한 상태로 속도를 빨리 내게 되면요 속도도 잘 나지도 않지만 도로 파손할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아요 스노우체인을 하고 운전하는 정도면 눈이 굉장히 많이 온 거잖아요 고속으로 운전을 할 수도 없고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운전자 앞유리창만 치우고 운전한다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437번 다음주 우천시에 안전한 운전방법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비오는 날 안전운전 아닌 거요 상황에 따라 제한속도에서 20에서 50% 정도 감소 운전한다 이건 도로교통법에 나와있는 얘기죠 맞고요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길가는 행인에게 흙탕물을 튀기 위해서 피해를 주면 과태료 2만원에 처한다 요거 맞아요 흙탕물 튀기하면 다 세탁비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과태료도 과태료 들어주는 거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나와있어요 고인물 튀기 위해서 피해를 주면 승용자동차는 과태료 2만원입니다 맞고요 다른 운전자에게 식별이 되도록 미등과 전조등을 켜고 운전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미등전조등을 켜줘야 비오는 상황에서는 되게 좀 껌껌하니까 미등전조등 켜주면 야간처럼 차를 쉽게 뒷차든 납차든 날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죠 맞는 얘기고요 운전석을 앞쪽으로 당겨서 몸을 핸들과 가까이 밀착시켜 전방주시하면 운전한다 핸들과 몸이 가깝다는 것은 그만큼 충격에 약하다는 거에요 조금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충격을 받더라도 핸들하고 몸하고 부딪히게 되잖아요 최대한 멀리 하는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왼쪽 오른쪽 확인이 어려워요 이렇게 바짝 붙어 있으니까 좀 멀리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좌우로 봐야 시야가 넓어지는데 이렇게 운전하는 건 좋지 않아요 따라서 운전 방법 아닌 거는 4번이 되겠습니다 안개 낀 도로를 주행할 때 바람직한 운전방법과 거리가 먼 것은 안개 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요 뒷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차폭등과 미등과 전조등을 켠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앞차에게 나의 위치를 알려주기 위해서 반드시 상향등을 켠다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앞이 다 무립자가 이렇게 다 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상향등을 켜도 그냥 뿌해 보일 뿐이지 앞차가 제대로 보지도 못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냥 하향등이나 안개등을 켜는게 오히려 낫구요 앞차와의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 내가 상향등을 켜고 있으면 앞차가 눈부심 현상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또 위험합니다 오히려 좋지 않죠 거리가 먼 거니까 상향등 켠다고 했던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답 볼까요 안전거리 확보하고 속도를 줄인다 맞구요 습기가 맺혀있을 경우 와이퍼를 작동시켜서 시야를 확보한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야를 확보해야 됩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에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대요 감속 운행 얼마나 해야 되는가 했습니다 요 문제 어려운 문제죠 개선 문제죠 볼까요 편도 2차로 자동차 전용도로는요 매치 90km로 최고 속도가 제한이 되고 있죠 근데 비가 내려서 노면이 젖어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감속을 해야 되냐면 최고 속도의 100분의 20을 줄인 속도로 운행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나오는 얘기죠 100분의 20이라면 20% 감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90이고 100분의 20을 감속하는 거니까 그걸 이제 90에 곱해 주는 거죠 그러면 18kmph를 빼주는 거예요 그러면 매시 시간당 72km가 되죠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주행 중 벼락이 칠 때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천둥 번개가 보통 같이 치죠 이런 벼락 칠 때 어떻게 운전해야 안전한가 하는 겁니다 자동차는 큰 나무 아래 잠시 세운다 아니죠 큰 나무 쪽으로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이렇게 공중으로 솟아 있는 쪽 날카로운 쪽으로 번개가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설치하는 게 건물에도 보면 피려침이라고 있죠 이렇게 생긴 거 여기 건물에 보면 이렇게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삐죽하게 하는 이유가 이 번개는 뾰족한 쪽으로 딸려 들어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번개는 이쪽으로 치게 돼 있어요 여기다가 차를 세우면 그만큼 감전의 우려가 커지게 되는 거죠 안 되고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어떻게 보면 이게 오답 같은데요 이게 정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차가 여기 도로에 이렇게 있잖아요 번개가 이렇게 치더라도 차가 접지 즉 땅에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력이 땅으로 흡수가 돼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이거 벼락 칠 때는 차 창문 닫고서 가만히 있는 게 최고 안전해요 그 다음에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피해야 된다 건물 벽이 이렇게 있으면 바짝 붙어 있으면 전기가 이렇게 맞고 타고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죠 피해야 됩니다 맞는 얘기고요 벼락이 자동차에 친다면 매우 위험한 상황이니 차 밖으로 피신한다 차 밖으로 피신하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걸어가면 내가 또 도로에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럼 벼락이 낮쪽으로 이렇게 치게 되죠 차 밖으로 피신하면 안 되고 차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건 그래서 맞는 걸 찾으라고 했는 거니까요 차의 창문을 닫고 자동차 안에 그대로 있는다 맞고요 건물 옆은 젖은 벽면을 타고 전기가 흘러들어 오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맞습니다 2번과 3번이 답이 됩니다 운전 중 발생하는 현혹현상과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했습니다 현혹현상은 뭐냐면 우리 눈뽕이라고 부르는 거 있죠 전조등 쌍라이트 딱 켜가지고 눈이 확 부수는 거 그 현상이 현혹현상이라고 해요 가장 타당한 거 골라보래요 현혹현상은 시력이 낮은 운전자에게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시력하고 관계가 없죠 시력이 아주 좋은 사람도 안 걸릴 수가 없죠 또 현혹현상은 고속도로에서만 발생되는 현상이다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요 주로 동일 방향 차량에 의해서 발생한다 아니죠 반대방향 차량이 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주행 중 잦은 현혹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그렇죠 앞을 자꾸 못 보게 되니까요 그래서 답이 이거 4번 가장 타당한 거니까 주행 중 잦은 현혹현상의 발생은 사고의 위험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이다 듣겠습니다 440번 야간에 마주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피하는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눈뽕 피하는 법 어떻게 해요 불빛이 전면으로 쏘아지는데 그때 그걸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눈동자가 그걸 바라보면 안 되고 보이긴 보이더라도 초점을 거기 맞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측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눈빛이 이쪽으로 들어오더라도 이쪽을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자기 차로 아래쪽 보면 위험하구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쪽을 바라보면 전방도 보이고 우측도 보이고 초점을 여기에 맞추는 거에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눈부심 현상에 걸려들게 되죠 이쪽을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이쪽 보지 마시고 이쪽 보시면 이쪽도 어느정도 보이고 이쪽도 보이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눈은 똑바로 뜨셔야 됩니다 가늘게 뜨면 안 되고요 답은 전조등 불빛을 정면으로 보지 말고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 쪽을 본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3번 도로교통법상 밤에 고속도로 등에서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운전자가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적절치 않은 것을 원했어요 사방 500m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 선광신호나 전기재 등 또는 불꽃신호를 설치해야 한다 이게 법이죠 이게 법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도로교통법이 근데 요거 보통 이렇게 안전 표지판 설치를 하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고 설치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가지고 계셔야 되는게 도로교통법이에요 만약에 적발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꼭 준비를 해 놓고 계셔야 돼요 표지를 설치할 경우 후방에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겠죠 당연하겠죠 확인 뭐 이런 데다 막 갖다 세워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도로 등이 아닌 곳으로 옮겨놓는 등은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차를 딴 데로 빼야 되겠죠 고장 자동차 안전 삼각대는 고장 차가 서 있는 지점으로부터 200m 후방에 반드시 설치해야 된다 4번이 틀렸네요 옛날에는 이게 법이 200m 후방에 설치하라고 했어요 사실 200m 이거 제가 지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200걸음 가가지고 딱 정확하게 설치하는 그런 사람 없단 말이에요 특히나 커브길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는 200m 같은게 의미가 없어요 충분히 알아볼 수 있는 곳에서 설치를 해야겠죠 차 여기 있으면 옛날에 200이었지만 거리 기준이 삭제가 되고 사방에서 500m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뀐 법입니다 옛날 법이기 때문에 4번이 틀린거에요 적성치 않는거 고려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44번 도로교통법령상 비사업용 승용차 운전자가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모두 켜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일반 우리 승용차 운전자가요 4가지 등을 다 켜야 되는 상황은 언제냐 하는거에요 요거는 쉽게 정리가 되는데 정차 주차 시에는 미등하고 차폭등을 켜게 되어 있고요 운행시에는 전조등과 차폭등과 미등을 켜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번호등 있죠 번호등 번호등은 늘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번호등은 생각을 크게 안해도 되는데 전조차폭, 미등 3가지를 다 켜는 경우가 언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에요 전조등이 켜져 있어야 될 경우가 언제에요 껌껌한데 운행할 때 하는 얘기죠 근데 정차나 주차할 때는 전조등을 안 켜도 돼요 정차, 정차, 뭐 주차위반으로 견인 이런건 상관없고 정차나 주차할 때는 전조등 안 켜도 되는데 운행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조등을 켜야 되죠 따라서 차폭등, 미등을 켜고 전조등을 켜야 되는 경우는 4번이 되는거죠 터널 안에서 자동차를 운행한다 그러면 전조차폭, 미등을 켜야 되고 번호등은 자동으로 켜 있고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즉 운행을 하는 경우만 전조등을 켜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445번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 시 적절한 조치요령은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량은 참 답답하죠 좀 위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작동하고 차를 도로 위에 멈춘 후 보험사에 알린다 안 돼요 이거 신속히 차를 도로 우측 가장자리로 빼야됩니다 갓길로 빼내야 돼요 아니면 워낙 빠른 차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미처 발견 못하고 2차 사고로 연결되는 수가 생기죠 틀렸고 트렁크를 열어놓고 고장난 것을 신속히 확인한 후 구단차를 부른다 트렁크를 여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차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시켜야 돼요 나에 대한 얘기도 없죠 내가 뭐 과드레일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도 없고 그죠? 아니고 이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장차량이 앞쪽 500m 지점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한다 앞에다 설치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차 앞에 다 부딪혔는데 그죠? 뒤쪽에다 설치해야 돼요 뒤쪽에다 뒤쪽에다 설치해야 돼요 이동이 가능한 경우 신속히 비상점멸등을 켜고 각길을 정지시킨다 이게 답이에요 이동이 가능하다면 정면을 켜고 각길을 해서 차를 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먼저예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46번 주행중 타이어 펑크 예방 방법 및 조치요령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타이어 펑크 예방형 주행중에 터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조치방법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이 있으니까 확인 먼저 해보시죠 그래서 주행중에 타이어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하느냐 브레이크를 먼저 밟으면 안 돼요 참 어려운 거죠 놀랍거든요 브레이크 타이어가 터지면 사람들은 놀라서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게 되는데 브레이크를 밟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타이어가 휠하고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아예 제동력을 상실하게 되죠 따라서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고 핸들을 꽉 잡고 진행방향을 유지하면 차가 한쪽으로 확 쏠릴 거거든요 그 터진 쪽으로 핸들을 꽉 잡아가지고 진행방향을 유지하고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을 한다 사실 뭐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무리 익숙한 운전자여도 타이어 터졌는데 브레이크 안 밟을 사람 많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지만 짧게 짧게 브레이크를 밟는 것은 가능해요 터졌더라도 완전히 이탈되기 전까지는 제동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만 안 밟으면 됩니다 조금 조금씩 밟으면서 서서히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 대시면 되는 거죠 쉽지 않지만 기억을 하고 계셔서 꽉 밟는 일을 얻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까요 1번 도로와 접지되는 타이어의 바닥면에 나사못등이 박혔는지 수시로 점검을 한다 그러면 터질 일이 아예 없겠죠 예방 방법 맞고요 2번 정기적으로 타이어의 적정 공기압을 유지하고 트레드 마모 한 개를 넘어섰는지 살펴본다 타이어가 달잖아요 너무 많이 달았는지 너무 그게 얇아졌는지 좀만 툭 건드리면 터지는지 이런 것도 미리 확인해 보는 거죠 예방 방법으로 맞는 얘기고요 3번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뒷타이어 펑크의 가능성이 높다 앞타이어가 터지는 거죠 핸들이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왼쪽 타이어 터지면 왼쪽으로 확 휘고 오른쪽 타이어 터지면 오른쪽으로 확 휩니다 뒷타이어는 이렇게 11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방향 조향은 늘 왼쪽이나 오른쪽은 앞바퀴가 하는 거거든요 뒷타이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틀린 얘기가 되겠고요 4번 핸들은 정면으로 고정시킨 채 주행하는 기어 상태로 엔진브레이크를 이용해서 감속을 유도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따라서 뒷타이어 터진 게 핸들이 한쪽으로 쏠리는 원인이라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와 함께 추가로 어디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 등을 설치해야 한다 했습니다 몇 미터 지점에 설치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사방 500m 지점이에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40조 고장 자동차의 표지에 보면 사방 500m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선광신호 전기재등 또는 불꽃신호 하게 되어 있죠 사방 500m 지점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밤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고장난 경우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와 함께 사방 몇 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불꽃신호를 추가로 설치한다 500m죠 500m 시행규칙 40조에 나오는 얘기죠 사방 500m 불꽃신호기 불꽃신호기는 500m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요령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실현했습니다 2차 사고 예방이요 차에서 내린 후 차 뒤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에게 주위를 환기시킨다 차에서 내려서 차 뒤에 서 있으면 사고 났을 때 자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되죠 차에서 내린 후 차 앞에서 손을 흔들며 다른 자동차의 주위를 환기시킨다 앞에서 흔들어도 마찬가지에요 2차가 충격하면 내 차가 나를 덮치게 되죠 그것도 역시 위험합니다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차량 후방에 설치를 하고 떨어뜨려서 안전삼각대 여기 설치를 하고 불꽃신호기 같은 것도 설치해 줄 수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모든 차들이 이렇게 비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하는 거죠 3번 맞고요 비상점멸증을 작동하고 자동차 안에서 관계기관에 신고를 한다 위험하죠 자동차에서 나와서 가드레일 밖으로 벗어나야 됩니다 가장 올바른 조치를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3번 신속하게 고장 자동차의 표지를 차량 후방에 설치하고 안전한 장소를 피한 후 관계기관에 신고한다 되겠습니다 450번 다음주에 고속도로 공사구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어요 공사구간 어떻게 처리하는가 틀린 것 찾아볼게요 차로를 차단하는 공사의 경우 정체가 발생할 수 있어서 주의를 해야 된다 그렇겠죠 이렇게 한 차로를 만약에 못 가게 한다 그러면 한쪽으로 다 몰리게 되니까 차로를 다 바꿀 거 아니에요 위험하죠 주의해야 됩니다 맞아요 화물차의 경우 순간조름 전방주시테마는 대형사고로 이루어질 수 있다 화물차가 졸아가지고 이걸 다 밀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공사 인부분들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사고입니다 맞고요 이동공사 고정공사 등 다양한 유형의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동공사 뭐냐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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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계속 앞으로 이동하는 거에요 표지판이 점점 앞으로 이제 딸려 올라가죠 그런게 이동공사고 고정공사는 끝날 때까지 이게 표지판이 위치가 변하지 않는 거 고정공사가 되겠고요 그런 다양한 유형의 공사들이 설치가 되겠죠 맞아요 제한속도는 시속 80km 미만으로 제한이 되어 있다 80km 로만 제한되어 있대요 틀렸죠 보통 뭐뭐만 그러면 틀린 거죠 80km 만 제한되는게 아니고 80에서 60까지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80에서 60까지 제한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 찾는 거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운전자의 하이패스 단말기 고장으로 하이패스 인식이 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 많죠 그때 올바른 조치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얼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 하이패스가 인식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 목적지에 가가지고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인식이 안 됐는데요 체크 좀 해주세요 그러면 알아서 다 정산해 줍니다 또 심지어 잘못 통과 한 거예요 그리고 빠져나갈 때도 뭐 무인이어서 정산소를 못 만났다 그러면 나중에 집에 고지서가 옵니다 그거 내시면 돼요 제일 위험한 게 하이패스 인식 안 됐다고 거기서 확 쓰는 거죠 그래서 뭐 후진해서 다시 인식을 시킨다고 이거 너무 위험한 겁니다 올바른 조치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비상점멸증 작동하고 일시정지한 후 일반 차로의 통용권을 발굴한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라고 그랬죠 이거 하시면 안 되고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 장소를 설명하고 정산을 하면 돼요 네 맞죠 목적지 요금소에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자동 정산이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입을 한 곳을 인식을 못 하거든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기 때문에 주행거리에 따라서 진입 요금소에 따라서 요금이 구간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진입 체크가 안 되면 목적지 하이패스에서는 당연히 정산이 안 돼요 그래서 하이패스에서 다 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통과를 하게 되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인식이다 오류다 이렇게 발생되면서 기록이 남게 되고요 그 넘버에 해당하는 차주의 주소로 요금이 고지서로 날라오게 되니까 받아서 내시면 됩니다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카드 빼가지고 돈 현금 없고 그럴 경우 있잖아요 그때 하이패스 카드 빼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물론 통과하시면 되고요 안 될 경우 혹은 하이패스 차로에 문제가 있을 경우 그럴 때는 정산소에 직접 가셔서 일반 요금으로 내시면 돼요 그때 터치 카드가 또 가능합니다 하이패스 카드가 그런 터치 형식으로 또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 올바른 조치 방법 목적지 요금소에서 정산 담당자에게 진입장소 설명하고 정산하면 되고 목적지 요금소에서 하이패스 단말기 카드를 분리한 후 정산 담당자에게 그 카드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터널 안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운전자의 행동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화재 발생이야 터널 안에서 화재가 발생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차 키 꽂아놓고 차 오른쪽으로 된 다음에 신속히 이탈하는 겁니다 터널 안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 상식이죠 찾아볼까요 도난 방지를 위해 자동차 문을 잠그고 터널 밖으로 대표한다 안돼요 키 꽂아놔야 돼요 왜냐면 차가 어디로 이동할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동을 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빠져나오더라도 그래서 차에 키 꽂아놓고 빠져나가셔야 됩니다 화재로 인해 터널 안은 연기로 가득 차기 때문에 차 안에 대기하면 더 위험하죠 차 안으로 연기 들어옵니다 차 다니는 데도 한계가 있죠 위험하고요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준 채 신속하게 내려야 됩니다 이게 맞죠 시동을 끄셔야 돼요 그래야 매연이 터널 안에 차지 않죠 열쇠는 반드시 꽂아주셔야 되고 유턴에서 출구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불가능하죠 한다 해도 위험합니다 가장 올바른 행동은 차량 엔진 시동을 끄고 차량 이동을 위해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내려서 터널 밖으로 대표합니다 터널 밖으로 나간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답이 3번이었습니다 다음 중 터널을 통과할 때 운전자의 안전수칙으로 잘못된 것을 표현했습니다 터널 진입 전에 명순흥에 대비하여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명순흥이 뭐냐면요 수능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명순흥과 암순흥이 있어요 수능 아시죠? 수능하다 하는 거 어디에 어디에 적응하다 이런 뜻인데 명이 무슨 명자냐면 밝은 명자에요 암은 어두울 암자에요 즉 명순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가서 밝은 빛에 적응하는 거 이걸 명순흥이라고 하고 암순흥은 밝은 곳에 있다가 어두운 곳으로 들어갔을 때 눈에 빠짝빠짝하면서 잘 안 보이는 요현상 요걸 암순흥 한다고 하죠 여러분 집에 계실 때도 형광등 켜놓고 있다가 밤에 자기 전에 불 딱 끄면 잠깐 앞이 잘 안 보이죠 뿌옇게 그게 이제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암순흥 기간이거든요 암순흥 한다고 해요 운전할 때도 똑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특히 터널은 어둡기 때문에 밝은 낮에 밖에 있다가 터널 안에 들어가면 잘 안 보여요 껌껌한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거를 암순흥 한다 해요 어둠에 적응한다 이렇게 하고 또 터널이 긴 터널 쭉 통과하다가 터널이 딱 빠져나오면 또 확 밝아지죠 그때 그럼 또 앞이 잘 안 보이죠 밝아지니까 그거는 밝음에 적응한다 해서 명순흥이라고 표현을 해요 명순흥 암순흥 아시겠죠 그러면 1번 보기에서 보면 터널 진입전에 명순흥에 대비한다는 말 자체가 틀렸죠 터널 진입전은 뭘 대비하는 거예요 암순흥에 대비하는 거예요 암순흥에 대비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빛을 차단해서 좀 어둡게 만들어 놓으면 어둠에 금방 적응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것만 암순흥이었으면 이게 맞는 얘기였을 텐데 명순흥이라고 해서 틀린 얘기가 됐죠 다음 터널 한 차선이 백색 실선인 경우 차로를 변경하지 않고 터널을 통과한다 아 이게 맞죠 왜냐면 백색 실선은 차로 변경이 못하는 곳이니까 요거 실선은 차로 변경 못합니다 그대로 통과해야 돼요 2차로 들어갔으면 2차로로 나와야 되고 3차로 들어갔으면 3차로로 나와야 됩니다 2차로 들어갔는데 3차로 나왔어요 그럼 그 터널 안에서 뭐 한 거예요 차로 변경이 이뤄진 거예요 당연히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급제동에 대비한다 요것도 맞는 얘기죠 왜냐면 터널 자체가 어둡기 때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지죠 그래서 정지거리가 길어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터널 진입 전 입구에 설치된 도로 안내 정보를 확인한다 그죠 안내를 정보를 확인해서 터널이 몇 미터다 차로 변경하지 마세요 나가자마자 출구가 있으니 차로 나가실 분은 맨 오른쪽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런 안내 정보를 미리미리 확인하고 터널을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잘못된 것은 바로 명수능에 대비해서 색안경을 벗고 밤에 준하는 등화를 켠다 이게 틀렸죠 명수능이 아니라 암수능이라고 했습니다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행 중 긴급상황의 제동과 관련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수막현상 발생할 때는 브레이크의 제동력이 평소보다 낮아지게 되죠 수막현상 뭐예요 이렇게 찰랑차가 물이 차 있어서 자동차 바퀴가 지면에 접지하지 못하고 물 위를 이렇게 떠서 가는 둥실둥실 떠가는 현상 그래서 브레이크 제동력 당연히 반응이 안 합니다 그대로 무리를 미끄러지듯이 쫙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이죠 틀린 거고요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그렇죠 즉 브레이크 같은게 듣지 않을 때는 엔진 브레이크를 아무리 걸어도 소용이 없죠 그럴 때 벽에다 그냥 비비는 거예요 차라리 그게 오던 속도 그대로 때리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정지를 할 수 있게 되죠 사고가 나더라도 죽을 사고가 중상사고로 중상사고가 경상사고로 내려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급그레이프를 밟으면 항상 직진 방향으로 미끄러진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브레이크 딱 밟으면 쭉 똑바로 미끄러져요 아니죠 막 차가 뱅글뱅글 돌아가기도 하고 한쪽으로 쏠리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막 그러죠 항상 직진 방향으로 가지는 않아요 ABS 를 장착한 차량은 제동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ABS 가 뭐예요 오토브레이크 아닙니다 안티브레이크에요 이거 안티브레이크 시스템인데 무슨 뜻이냐면 브레이크의 잠김 현상을 없애주는 시스템이다 이런 뜻이에요 브레이크 잠김은 또 뭐냐 타이어 데모 데모 굴러가다가 타이어 브레이크를 꽉 잡으면 타이어가 딱 쓰죠 근데 오던 속도가 너무 세니까 쭉 계속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브레이크가 잠겼다고 표현해요 이거를 브레이크로서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이때 다시 바퀴를 굴려요 브레이크를 딱 놔서 대군 대군 굴러간 상태가 되죠 그때 다시 브레이크를 잡아요 그러면 마찰력이 다시 또 최대의 마찰력을 이루어지죠 마찰력이 보통 이렇게 증대하다가 미끄러지기 시작하면 딱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마찰력을 유지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계속 이 최고점 마찰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떨어트렸다가 다시 잡고 떨어트렸다가 다시 잡고 떨어트렸다가 다시 잡고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ABS를 장착한 브레이크를 눈길같은데 딱 밟으면 브레이크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마찰력을 뽑아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밟았다 뗐다를 아주 빠른 시간에 막 하는 거예요 그게 ABS의 특징인데 그걸 하게 되면 제동거리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해도 절반 이상까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 감소는 돼요 그렇지만 절반 이상 줄어들지는 않아요 락킹 현상을 제거하고 제동거리를 줄여줄 수는 있어도 절반까지 줄이진 못해요 그래서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 비상시 충격 흡수 방호벽을 활용하는 것은 대형사고를 예방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2번 이었죠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안전한 대처 요령 두 가지를 했습니다 지금 앞에 막 땅이 흔들흔들 거리고 땅이 갈라지고 막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는 거예요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행하여 지진 지역을 벗어난다 지진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주행 자체를 못합니다 앞에 땅이 막 갈라지는데 어떻게 주행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의 우측에 정차를 한다 그죠 그게 안전하죠 보통 대처 요령 그러면 차 우측에 정차한다 나오는 게 거의 대부분 답입니다 요거 요게 포인트가 되는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요 3번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꺼 줘야 되죠 스스로 굴러 갈 수도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대신에 차 키는 꽂아 놓습니다 왜냐면 다른 사람이 와서 차를 옮기거나 해야 될 때 차가 이동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되고 요건 맞는 얘기고요 지진 발차과 관계없이 계속 주행한다 그러다가 차 땅 밑으로 떨어집니다 틈 사이에 빠지거나 그래서 안전한 요령 두 가지는 2번과 3번 차간거리를 충분히 확보한 후 도로 우측에 정차한다 차를 두고 대피할 필요가 있을 때는 차의 시동을 끈다 대신에 차 키는 꽂아 놓는다 두 가지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56번 고속도로 공사 구간을 주행할 때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요령이 아닌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여기 지금 공사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운전자 여기 주행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까요 1번 전반 공사 구간 상황에 주의하며 운전한다 그래야겠죠 뭐가 어떻게 돼있지 모르니까 아닌 거 찾는 겁니다 2번 공사 구간 제한 속도 표지에서 지시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주행하면 안 되죠 더 천천히 서행해야 되죠 무리한 깨어들기 및 납제되기를 하지 않는다 늘 맞는 얘기입니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공사 구간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하여 주행한다 접근 전 속도를 일관되게 유지해요 그 속도 그대로 통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안 되죠 서행을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번과 4번이 올바른 운전 요령이 아닌 게 되겠네요 2번 4번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에 터널 내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 조치해야 할 행동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터널 내에서 화재 발생이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조치 행동 보죠 차에서 내려서 이동할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맞죠 켜놓고 그러면 매연도 발생하니까 안 되고요 또 스스로 굴러갈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2번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한다 이거 소화기 불 끄는 거 기본적인 거죠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안전교육하는 거 다 받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람을 등지고 내 등 뒤에서 바람이 불어와야 그 소화기 분말이 나한테 뒤집어 쓰이지 않죠 저쪽으로 가야 되니까 맞는 얘기고요 터널 밖으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차량은 최대한 중앙선 쪽으로 정상시킨다 중앙선 쪽이 아니고 우측이죠 우측 차를 두고 대피할 경우는 자동차 열쇠를 뽑아 가지고 이동한다 아니에요 차에 두고 가야 돼요 그래야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차를 옮길 수가 있게 되죠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차에서 내려 이동할 경우 자동차 시동을 끄고 하차한다 소화기로 불을 끌 경우 바람을 등지고 서야 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가 미끄러지는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미끄러지는 현상이요 고속 주행 중 급제동시에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맞죠 속도가 빠르게 되면 고속 주행 중에 미끄러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2번 빗길에서는 저속 운행시에 주로 발생한다 아니죠 빗길에서 고속 운행시에 발생합니다 미끄러지는 현상에 의한 노면 흔적은 사고 원인 추정에 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이게 틀렸네요 미끄러지는 현상에 의한 노면 흔적을 우리가 스키드마크 라고 하는데요 그 스키드마크의 길이를 보고 이게 최초의 속도도 예상을 해낼 수가 있고요 또 충격 지점이라든지 사고의 정도까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사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가 바로 스키드마크 노면 흔적이 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됩니다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ABS가 만능은 아니에요 정지거리를 조금 줄여줄 수는 있어도 절반 이상 줄어든지 그러지 않습니다 미끄러지는 현상 발생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맞는 거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고속 주행 중 급제동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과속이 주된 원인이다 맞고 ABS 장착 차량도 미끄러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맞습니다 1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동차가 차로를 이탈할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 두 가지는 언젠가 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오르막길에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고 있는 이때 차로 이탈을 하기가 어렵죠 이런 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을 조작할 때 커브길에서 여기서 차를 획 돌리는 경우 이때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죠 맞고요 내리막길에서 주행을 할 때 내리막길 주행하는 거 일로 내려가면서 주행을 하는데 차로 이탈 가능성 거의 없죠 노면이 미끄러워서 가다가 이렇게 쭉 미끄러져 나가는 거 이때 이탈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이건 맞는 얘기죠 차로 이탈 가능성이 가장 큰 경우는 커브길에서 급히 핸들 조작할 때와 노면이 미끄러울 때가 되겠죠 2번과 4번이 답이 됩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엔진룸 본인이시죠 여기서 연기가 나고 화재가 발생했대요 그때 가장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엔진룸에서 불이 났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발견 즉시 그 자리에 정차한다 그 자리에 정차하면 안 돼요 갓길로 이동을 해요 갓길로 이동한 후에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재필을 합니다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초기 진화가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을 해서 불을 끈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초동 조치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게 만약 실패했다면 119에 신고한 후에 차량 바로 옆에서 기다린다 바로 옆에 기다리면 차 터질 수도 있으니까 위험합니다 충분히 멀리 대피하실 필요가 있겠죠 지금 바람직한 조치 방법 두 가지 고르라고 했으니까 갓길로 이동한 후에 시동을 끄고 재빨리 차에서 내려 대피한다 그리고 초기 진화 가능하다면 차량에 비치된 소화기를 사용해서 불을 끈다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61번 다음과 같은 공사 구간을 통과 시에 차로가 감소되기 시작하는 구간이 어디냐 했어요 이 차로가 두 개씩 진행이 되고 있다가 이 지점부터 차로가 감소돼서 이 지점까지 하나로 합쳐지게 되죠 이 구간을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단합은 완화 구간이에요 이 이름이 따로 있는 거니까 외우셔야 돼요 이름은 외워야겠죠 이름이 바로 완화 구간입니다 주위 구간, 완화 구간, 완충 구간, 작업 구간, 종결 구간 이렇게 다섯 가지 구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차로가 감소가 되기 시작하는 이 구간 완화 구간이라 합니다 완화 구간이요 이름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462번 야간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야간 운전이요 전면 유리에 틴팅 선팅을 하면 야간의 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전면 유리에다 선팅 너무 진하게 하면 앞이 안 보이죠 특히 주차장 같은 데서도 엄청 불편해요 틀렸고요 맑은 날은 야간보다 주간 운전시 제동거리가 길어진다 야간 운전이 더 제동거리가 길죠 이게 최소정지식어라는 것을 산정하는 공식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주거리고 이게 제동거리에요 공주거리 부분에서 반응시간이 붙어 있는데 반응시간이 야간시간에 훨씬 크게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제동거리가 야간에는 증가하게 됩니다 틀린 얘기가 되는 거에요 이건 교통공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공학적으로 증빙이 된 얘기에요 야간이 주간보다 제동거리가 깁니다 틀렸고요 야간에는 전조등보다 안개등을 켜고 주행을 하면 전방의 시야 확보에 유리하다 안개등 켜고 주행하면 시야 확보에 유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조등이 훨씬 더 멀리까지 빔이 나가거든요 안개등은 다른 차가 나를 쉽게 발견하라고 켜주는게 안개등이에요 시야 확보에 불리하죠 틀렸고요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면 증발현상이 발생한다 증발현상이 뭐냐면요 반대편 차량 불빛을 쳐다보고 다시 앞을 쳐다보면 눈에 잔상이 남아있죠 밝은 잔상이 남아있잖아요 여러분 사진에서 지금 보고 계신데 반대편 차량에서 빛을 이렇게 봤죠 그리고 여러분 이거 보이세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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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가 서 계시잖아요 여기 할머니 여기 계시거든요 밝은 빛을 보고 지나가더라도 이게 할머니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어요 이걸 증발현상이라고 해요 할머니가 증발했다는 거죠 그래서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봤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아주 위험한 현상이고 야간에는 반대편 차량의 불빛을 정면으로 쳐다보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죠 올바른거 4번이 되겠습니다 야간 운전 중 나타나는 증발현상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증발현상 뭐예요 서로 이제 상향등 켜고 있을 때 상향등이 겹치면서 이 부분이 사람이 보이지 않는 현상이에요 증발현상인데 그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거 찾아볼까요 증발현상이 나타날 때 즉시 차량의 전조등을 끄면 증발현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조등 상태가 어느 정도 몇 초 가죠 증발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죠 요런 상황이에요 딱 3번 야간에 혼잡한 시내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아니요 보통 되게 껌껌한 길 외곽도로들을 갈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에 터널을 진입하게 되면 밝은 불빛으로 잠시 안 보이는 현상을 말한다 이거는 수능현상이죠 어둡다가 밝을 때 들어가는 거 명수능이네요 터널 안에서도 명수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밖에 워낙 껌껌한데 있다가 갑자기 밝은 터널로 들어가면 명수능이죠 그것도 옳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증발현상은 마주오는 두 차량이 모두 상향 전조등일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야간 운전 시 운전자의 시각 반응 상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인지능력이 떨어지죠 껌껌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안구 동작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못해요 왜요? 밤이니까 피곤하잖아요 또 시내 혼잡한 도로를 주행할 때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것도 아니죠 시내 혼잡도로를 주행할 때는 가로등도 많이 있고 서로 전조등이 있기 때문에 좀 밝아요 그래서 시각이 빨리빨리 반응하는 그런 특성을 보이죠 단저로운 시계에 익숙해져서 일종의 감각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계속 껌껌한 도로로 쭉 이렇게 달리게 되면 중앙선이 있고 이 장면이 계속 보여요 똑같은 장면이 그러면 마치 사진을 보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걸 일종의 감각마비 상태라고 하는데 그거를 유식한 말로 각성저하주행이다 이렇게 불러요 각성이 잘 안 되어 있는 상태로 주행을 한다 이렇게 해서 각성저하라고 부르는데 그렇게 되면 제대로 반응을 빠르빨리 할 수 없고 또 사고에 빠르게 대처할 수 없게 돼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거 야간운전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특성이 있죠 옳은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4번 단저로운 시계에 익숙해져서 일종의 감각마비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말한다 가능합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질 때 운전자의 조치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어둠에 적응을 해야죠 눈이 그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일단 착폭등 미등 다 켜야 되고요 주간 주행 속도보다 감속 운행 합니다 야간 운행은 반드시 감속해야 돼요 석양이 지면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 시간이 부족해서 주의해야 된다 그죠 점점점점 어두워지는데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해서 운전하기가 편해요 그렇지 않죠 야간 운전이 훨씬 불편하고 힘듭니다 거리가 먼 거라고 했으니까요 주간보다 시야 확보가 용이해서 운전하기 편하다 이게 틀렸네요 답 4번이 되겠습니다 466번 주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 화재의 원인과 거리가 먼 것은 화재의 원인이 아닌 것 찾아보는 거죠 주행 중에 차에 왜 불이 나요 전기가 합선된다거나 엔진이 과열된다거나 배기가스 배기열이 너무 높아져서 과열된 경우 이럴 때 이제 불이 날 수 있는데 썬팅 진하게 했다고 불 나요 아니죠 썬팅과 불은 관계가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동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화재 예방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차량 내부 앰프 설치를 위해 배선 장치를 이미 조작했다 이거 전기 합선 발생할 수 있죠 위험합니다 겨울철 주유 시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그래서 패드에 손 이렇게 대고 정전기 다 튀긴 다음에 그 다음에 주유기에 손을 대죠 정전기 때문에 휘발유에 또 옮겨 붙어서 불이 폭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는 얘기입니다 LPG 차량은 비상실을 대비하여 일회용 부탄가스를 차량에 싣고 다닌다 LPG 부탄가스 넣을 수 있거든요 그걸로 주행이 가능한데 일회용 부탄가스 차에 싣고 다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름 같은데 뜨겁게 달아오르면 터지죠 위험합니다 특히나 이 부탄가스는 고온에서도 터질 수 있고 또 차 안에서 뾰족한 거 찔리면 또 터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터질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싣고 다니면 안 되고요 일회용 라이터는 여름철 차 안에 두어도 괜찮지 않습니다 라이터에는 폭발 방지 장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쭉 뜨거워지면 뻥 터져요 그냥 그 차 안에서 아주 위험하죠 올바른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2번 겨울철 주의 시에는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앞차량의 급제동으로 인해서 추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그 대처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을 써냈습니다 추돌 위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감속한다 충돌 아니고 추돌이죠 뒤에서 앞차를 충격하는 거니까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해야 된다 그죠 이게 맞는 얘기죠 부딪힐 것 같은데 틀렸네 그룹 갖다 받는 사람 없잖아요 최대한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아서 감속을 해야 되겠죠 앞차와 추돌을 피하기 위해서 핸들을 급하게 좌측을 꺾고 중앙선을 넘어간다? 2차 사고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더 위험하죠 전면 충돌 사고가 발생하니까 3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눈을 감는다? 눈을 감으면 피해가 최소화되나요? 더 커지죠 오히려 와이퍼와 상향등을 함께 조작한다 아니 갑자기 와이퍼를 왜 올리죠? 와이퍼는 비 올 때 물 닦는 거잖아요 그거 갑자기 안 되죠 올바른 거 찾아보라고 했어요 앞차와 충돌 직전까지 포기하지 말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서 끝까지 감속을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1번이 되겠죠 다음은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량의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 두 가지는 했습니다 타이어 이상 현상 1번 베이퍼록 현상 베이퍼록 현상 뭐라고 했습니까? 브레이크 페달에 자꾸 밟게 되면서 브레이크 오일이 끓어오르는 현상 그래서 밟아도 기포가 빠져나가지 압이 전달이 안 되는 현상을 말하죠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은 아니에요 그리고 스탠딩 웨이브 현상 여기 보면 바퀴 이렇게 물결치는 거 보이시죠 고속으로 막 주행하게 되면 타이어가 이렇게 주행 뒤쪽으로 이렇게 물결치는 현상이 있는데 저렇게 되면 타이어가 이렇게 진 이겨지면서 엄청 고열이 발생해요 그래서 곧 터집니다 저기 타이어가 아주 위험하죠 고속에서 터지기 때문에 대처 방법이 없습니다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하는 현상이 맞아요 스탠딩 웨이브 맞구요 그 다음에 페이드 현상은 제동장치 불량으로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가 안 넣고 쭉 밀리는 그 현상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하이드로 플레이닝은 타이어가 마찰력이 낮아져 가지고 물이 이렇게 차 있는 상태에서 거기를 밟게 되면 그 위로 이렇게 타고 스키 타는 것처럼 이렇게 쫙 차가 쭉 밀리게 되는 현상인데 우리말로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 그걸 하이드로 플레이닝이라고 표현합니다 타이어 이상으로 발생되는 현상은 스탠딩 웨이브 하고 하이드로 플레이닝이죠 답이 2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470번 다음 중 좌석 안전띠 착용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좌석 안전띠는 허리 위로 고정을 시켜서 교통사고 충격에 대비한다 허리 위로 대비하면 배 부분에 충격을 받죠 그래서 허리 위가 아니라 골반 위에다 해야 돼요 골반 그 뼈 있죠 그리고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좌석 안전띠 미착용 사유에 속하죠 그래서 이거는 긴급 자동차가 본래 용도로 운행하고 있으면 안전띠 안 해도 됩니다 긴급한 상황에 안전띠를 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맞고요 2번이 맞는 얘기입니다 어린이는 앞좌석에 앉혀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앞좌석이 아니라 뒷좌석이죠 13세 미만의 자녀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3만원이 아니라 6만원입니다 13세 미만인 동승자의 경우는 운전자에게 6만원이 부과됩니다 애들은 돈 못 내니까요 따라서 올바른 것은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하는 소방관은 좌석 안전띠를 매지 않아도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시 머리와 목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발 전에 조절해야 하는 것은 머리랑 목이 닿는 부분이 어디에요 머리랑 목이 닿는 부분 여기요 이거 뭐라 그래요 자동차에서 헤드레스트라 그러죠 머리 받침대죠 목부상 머리 부상 최소화하려면 머리 받침대 조절해야겠죠 답 3번입니다 좌석 전후 조절 등받이 각도 조절 좌석 높낮이 조절은 각 다른 부위들이고 머리 받침대는 머리와 목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죠 요거 조절을 통해서 3번이 되겠습니다 472번 터널에서 안전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터널은 차로 변경이 불가하죠 여기 실선처리가 되어 있으니까 고게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요 보죠 앞지르기는 왼쪽 방향지시등을 켜고 좌측으로 한다 안되죠 앞지르기 자체가 안되는 거에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앞차와의 거리감이 저하된다 그죠 충분한 안전거리를 뛰는게 중요하죠 터널 진입시 명수능 현상을 주의해야 된다 터널 진입할 때 명수능이에요 터널이 껌껌해요 터널 밖이 껌껌해요 터널 안이 껌껌하죠 명수능이 아니라 암수능을 주의해야 되죠 암수능은 어두운 거에 적응하는 거고 명수능은 밝은 거에 적응하는 거에요 터널 출구에서는 그럼 뭐에 적응해야 되겠어요 명수능에 적응해야겠죠 터널 출구면 터널 밖이 밝으니까 명수능이 3번과 4번이 바뀌었네요 틀렸고 그래서 맞는 것은 2번 터널 안에서는 앞차와의 거리감이 저하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거리를 확보를 해야 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로 변경 시 신호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을 냈습니다 차로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에요 깜빡이 어떻게 켜나 하는 거죠 신호를 하지 않고 차로를 변경해도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됐다면 교통법규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아니죠 다른 교통에 방해가 안 됐더라도 차로 변경할 때는 켜게 돼 있는 겁니다 차로 변경이 끝난 후 상당 기간 신호를 계속하여 다른 교통의 의사를 알려야 된다 그럼 다른 차들이 헷갈려 하죠 예를 들면 1차로에서 2차로로 들어왔는데 계속 깜빡이를 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행을 계속 2차로로 해요 그러면 3차로에 오는 차가 어차피 왜 안 들어오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갈 길을 못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죠 틀렸고요 차로 변경 시에만 신호를 하면 되고 차로 변경 중일 때는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아니죠 차로 변경 중일 때도 계속 그 신호를 유지를 시켜줘야 되죠 차로 변경이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며 차로 변경이 끝난 후에는 바로 신호를 중지해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차로 변경이 끝났으면 딱 꺼줘야 됩니다 그래야 뒷차가 헷갈리지 않아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맞는 것은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고 있으면 앞지르기 못하죠 앞차가 위험 방지를 위해서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으면 역시 앞지르기 못하죠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으면 역시 못하죠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으면 가능합니다 도료통원 22조에 앞지르기 굶지 및 실기장소 해가지고 나오죠 앞차가 다른 앞차를 앞지르고 있는 거 1번 항목이었고 앞차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다 그러면 역시 앞지르기 하면 안 되고요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진행하고 있는 경우 1번 조항에 해당하죠 이럴 때는 앞지르기 다 금지됩니다 앞지르지 못한다고 하고 있죠 앞지르기 할 수 있는 경우니까요 앞차가 저속으로 진행하면서 다른 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있을 경우 앞지르기 가능합니다 답 4번이 되겠죠 474번이요 다음은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려는 자동차의 속도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을 해냈어요 뭐겠어요 이거 제한속도 초과해서 앞지르기 하면 속도 위반입니다 제한속도 이내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이거겠죠 해당 도로의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 가능하다 답 4번입니다 이거 볼까요 도료통법 21조 앞지르기 방법에 보면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된다 하고 있거든요 해당 속도 최고 속도 이내에서만 앞지르기 가능하다 하는 거예요 답 4번이 되겠죠 오답을 볼까요 다른 차를 앞지르기 하는 경우에는 속도 제한이 없지 않아요 그 속도 제한 속도 이내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해당 도로의 법정 최고 속도에 10분의 50을 더한 속도까지 가능 안 돼요 제한속도의 제한입니다 운전자의 운전 능력에 따라 제한 없이 가능하다 아니죠 제한이 딱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맞는 건 4번이 되겠죠 다음은 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로 진출하고자 할 때 가장 안전한 행동은 했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으로 빠져나갈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신속히 진출하기 위해 가속한다 아니죠 여기는 100km고 여기는 70km 80km이기 때문에 속도를 떨어뜨려 줘야 됩니다 다음 옆차로에 주행 차량이 없을 때는 여러 차로를 한 번에 가로질러 출구를 나간다 차로 여러 개 있으면 딱 봐서 차 없네 그러면 쑥 나가요 이렇게 3개씩 막 넘고 위험합니다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감속해서 진출한다 깜빡이 이렇게 켜가지고 속도 줄이면서 천천히 빠져나가는 거 이게 맞는 얘기죠 진출 차량이 많아서 진출 차로로 진입할 공간이 없을 때는 우회하여 앞지르기 한다 차들이 쫙 이렇게 밀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쭉 앞으로 가서 이렇게 껴들어요 아니죠 역시 매너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행동은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고 감속해서 진출한다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자동차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실제로 정지할 때까지의 정지 거리가 가장 길어질 수 있는 경우 두 가지는 했습니다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요 엑셀에서 밟대서 브레이크까지 가져가면 그때부터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0으로 만드는 제동 거리까지 포함을 하면 정지 거리가 되는 거죠 그게 길어질 수 있는 경우 언제냐 하는 거죠 차의 중량이 상대적으로 가볍다 가벼우면 정지 거리가 더 짧아지죠 그리고 차량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 그러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정지 거리가 더 길어지죠 이건 왜 이렇게 알 수 있냐 하면 정지 거리를 산출하는 식이 있어요 이게 정지 거리를 산출식이거든요 이게 실제 정지 거리를 산정하는 식이에요 미니멈 스탑 사이트 디스턴스라고 하는데 산정할 때 보면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럼 여기 속도가 제곱으로 증가해서 더해지기 때문에 훨씬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타이어를 새로 구입해서 장착을 했다 그러면 마찰력이 증가하겠죠 프릭션 팩터라고 부르는 마찰력이 증가해서 분모가 커져요 분모가 커지면 이 자체가 작은 값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정지 거리가 줄어들게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또 괄호 및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게 증가해요 TR이 뭐냐면 타임 오브 리액션 반응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반응 시간이 괄호 음주하게 되면 급격히 증가하게 되죠 바로 보고 바로 반응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도 천천히 밟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음주운전하면 TR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이 값이 커져요 그래서 MSSD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정지 거리가 길어질 수 있는 경우는 속도가 빠를 때 하고 음주운전 했을 때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동차 승차인원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고속도로 운행 승합차는 승차정원 이내를 초과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자동차등력증에 명시된 승차정원은 운전자를 제외한 인원이다 아니에요 운전자도 사람입니다 포함해줘야 돼요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얘기입니다 출발지 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습니다 승차정원 초과 시 도착지 관한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여기 도착지가 틀렸어요 출발지에 경찰서장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맞는 거 두 개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1번 고속도로 운행 승합차는 승차정원 이내를 초과할 수 없다 3번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때는 승차정원을 초과해 운행할 수 있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전방에 교통사고로 앞차가 급정지했을 때 추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했습니다 정지거리 이상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거 정지거리를 최대한 확보하는 게 제일 안전한 운전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비상점멸등을 켜고 긴급자동차를 따라서 주행을 한다 긴급자동차 따라가는 차들 있죠 얌체들이 있어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긴급차가 언제 설지 모르는데 틀렸고 앞차와 추돌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감속하며 안전거리를 확보한다 맞죠 위험이 발견되면 풋브레이크와 주차브레이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동거리를 줄인다 자칫하면 차가 돌아갈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운전방법 두 가지는 정지거리 유지하는 것과 안전거리 확보하는 거죠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480번 좌석안전띠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안전벨트요 운전자의 졸음운전을 예방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안전장치다 졸음운전을 예방할 수 있나요 안전벨트 한다고 그건 아니죠 졸음운전 예방은 안 돼요 차량 충격으로 인한 경추를 보호하여 부상을 줄이고 사망사고 예방에 도움을 준다 이건 맞죠 경추라는게 뭐예요 경추가 목뼈에요 목뼈 요추가 허리뼈고 경추가 목뼈죠 목뼈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딱 이렇게 벨트가 매어져 있으니까 목이 이렇게 완전히 핸들 앞에까지 목이 날아가지 않게끔 딱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상도 줄이고 사망사고도 줄어드는 거죠 이거 맞아요 2번 맞구요 사고 충격을 줄이고 운전 중 바른 자세를 유지하여 운전자의 피로를 줄여준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바른 자세를 유지하면 피로가 그만큼 적게 와요 맞는 얘기고 충격도 줄여주죠 3번도 맞네요 두 가지 찾는 거니까 2번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차량 에어백의 보조적인 보호수단으로 도로에서는 탑승객 전원이 착용해야 된다 탑승객 전원 착용하는 건 맞는데 에어백 보조수단 아니죠 좌석 안전대는 그 자체로 주된 보호수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틀렸어요 답은 2번 3번 되겠습니다 좌석 안전대 착용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운행할 경우에는 큰 효과가 없으므로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아니죠 탑승과 동시에 무조건 착용합니다 자동차의 승차자는 안전을 위하여 좌석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된다 맞죠 어린이는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운전석 옆좌석에 태우고 아니죠 뒤에 태워야 되죠 좌석 안전대를 착용시키는 것이 안전하다 자동안전대를 채우되 운전석 옆좌석이 아니고 뒷좌석입니다 뒷좌석 긴급한 용무로 출동하는 경우 외에는 긴급자동차 운전자도 좌석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맞죠 이런 본연의 목적 외에는 일반 차량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긴급차가 아니니까 당연히 안전대 착용을 해야 됩니다 맞는 거 두 가지를 고르라고 했으니까요 자동차 승차자는 안전을 위해서 좌석 안전대를 착용을 해야 한다 2번과 긴급한 용무로 충동하는 경우 외에는 긴급자동차도 좌석 안전대를 반드시 착용을 해야 된다 4번 2번과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82번 교통사고 발생시 부상자의 척추골절이 아주 심한 경우 좋지 않은 방법으로 적절한 방법 척추래요 척추 허리뼈가 부러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식 있는지 확인하고 심폐소생술이에요 막 허리 부러졌는데 가슴 막 눌러요 큰일 나죠 왜 큰일 나냐면 허리뼈에는 신경들이 여러 다발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경이 지금 뼈가 부러진 거예요 그러면 신경에 손상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리 같은 데도 마비가 오고 만약에 신경이 끊어지거나 복귀가 안되면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허리골절 척추골절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말고 바로 신고하는게 답이에요 심폐소생술 이런거 하면 안됩니다 부상자를 구축해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고 119에 신고한다 119 신고는 맞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상기도 폐색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하임리이법을 시행한다 상기도 폐색이 뭐냐면 기도의 윗부분 기도의 윗부분에 폐색 다쳤다는 거거든요 허리골절이 왔다고 해서 기도 폐색이 발생하고 이러진 않겠죠 숨 쉬는 곳이 다쳤다는 얘기니까 하임리이법이 뭐냐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듯이 사탕 같은 거 먹다가 목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상기도 폐색 기도가 막히거든요 그거를 뚫어주려고 뒤에서 이렇게 잡아갖고 명치 부분을 확 당기면서 눌러 올려요 이렇게 이렇게 위로 확 올리는 거죠 그러면 숨이 확 위로 올라오면서 목에 있는 거를 딱 밖으로 토해내게 되는 거죠 이게 하임리이법이에요 척추골절 부러진 사람한테 이런 거 했다가는 그냥 뭐 연구장에 바로 들어오죠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하시면 위험해요 답은 뭐라 그랬어요? 함부로 부상자로 옮기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119에 신고하시는 게 답이에요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 허리 부러졌다 싶으면 절대 건드리시면 안 돼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통사고 발생시 부상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부상자가 지금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사람 알아보는지 안 알아보는지 여기가 어딘지 알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부상자의 맥박 유무를 확인을 한다 의식상태의 맥박으로 알 수 있어요 맥박은 있어도 제대로 의식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보죠 이렇게 해야 사람 좀 깨우는 거죠 너무 또 심하게 흔들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이 아주 적절하죠 어느 부위에 출혈이 심한지 이렇게 막 들어보고 뒤에 돌아보고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어떻게 또 피가 흐르고 있을지 모르고 어떻게 부러졌을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한번 함부로 만지시면 또 안 돼요 입안을 살펴서 기도에 이물질이 있는지 확인한다 입을 어떻게 벌려요 그죠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이렇게 눌러서 막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 정도로 강압적으로 입을 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상자의 의식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을 걸거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보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484번 교통사고 발생 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동승자에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 두 가지는 했어요 뺑소니로 인정받지 않는 긴급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 언제냐 이거죠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람한테 동승자가 처리하라고 하고 부상자부터 병원으로 옮기는 거죠 이거 가능합니다 화재진압 후 소방서로 돌아오는 소방자동차 이거는 긴급자동차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한 후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긴급자동차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조치를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하는 견인자동차 견인자동차 긴급자동차에요 아니에요 긴급자동차 아닙니다 사고 났으면 바로 조치해야 됩니다 택배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 자동차 우편물 자동차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으면 즉 택배 화물차가 택배를 나르러 가고 있다 그러면 사고 발생했을 때 동승자가 처리하게 하고 우편물 나르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을 계속할 수 있는 차량 두 가지는 병원으로 부상자를 운반 중인 승용자동차 1번 하고 택배 화물을 싣고 가던 중인 우편물 자동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의 포인트는 견인자동차가 아무리 교통사고 현장으로 출동한다고 해도 견인자동차는 긴급자동차에 없다는 거에요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두 가지는 했습니다 어떨 때 사고가 나고도 계속 운전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긴급한 환자로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거 가능하죠 도료통법 54조 사고 발생 시 조치에 보면 긴급 자동차나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그리고 우편물 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가병감기몸살로 병원에 가고 있어서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거는 가병감기몸살은 안 되죠 왜냐하면 긴급한 경우에요 긴급한 경우에 동승자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가병감기몸살이 긴급한 경우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나는 너무 아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만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가병감기몸살이 교통사고를 처리하지 않고 병원을 가야 될 정도의 그런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맞지 않아요 긴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 운전자는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이거 긴급 우편물 수송이 여기 들어 있죠 우편물 자동차 우편물 자동차가 긴급한 경우니까 해당을 하죠 이거 맞는 얘기고요 사업상 급한 거래가 있어서 동승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 등을 하게 하고 계속 운전하였다 사업상 급한 거래요 사업상 급한 거래가 교통사고로 처리하지 않을 사유가 될까요 안되죠 감기몸살이나 사업상 급한 거래 이런거는 해당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속 운전할 수 있는 경우로 오른 두 가지는 1번 긴급한 환자를 수송 중인 구급차 운전자는 할 수 있고 또 긴급 우편물을 수송하는 차량의 운전자도 할 수 있습니다 답은 1번과 3번이 되겠네요 486번 야간에 도로에서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운전방법으로 가장 맞는 것은 로드킬이 뭐냐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도로에 저렇게 막 멧돼지들이 뛰어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멈출 수도 없고 부득이하게 저렇게 충격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도로에 죽은 채로 방치되게 되는 이런 상황 저런게 이제 로드킬이라고 하는 거죠 요럴때 요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겁니다 1번 도로에 노루가 있는 경우 상향등을 켜서 도망가게 한다 노루는요 빛을 보면 더 쳐다봐요 눈이 확 빛나죠 도망 안 갑니다 또 한적한 살길을 주행할 경우에는 비상등을 켜고 운전한다 동물들은 비상등이 뭔지 몰라요 3번 동물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은 도로에서는 감속 운행한다 이게 답이죠 감속 운행이 답입니다 도로에 동물의 접근을 막으려면 안개등을 켜고 주행한다 동물들은 그 안개등 보고 더 놀라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쳐다보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로드킬을 예방하기 위한 운전방법은 감속 운행한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고장등으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정거리를 무료로 견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기관은 누구겠습니까 했습니다 요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곳이 있어요 견인차 사실 비싸잖아요 바가지요금 이런 것 때문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고장등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 무료 견인서비스 해주는 기관은 바로 한국도로공사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무슨 기관이에요 고속도로관리청이죠 고속도로에서 해당하는 겁니다 고속도로에서 거장났을 때 10km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1588에 2504를 해요 이건 2504가 처음에 무슨 뜻인가 했는데 2504에요 도로공사잖아요 이게 도로공사 2504 2504 이렇게 읽으면 되죠 이렇게 외우시면 안 까먹으실 거예요 도로공사에서도 이렇게 홍보해요 고장 났으면 전화하시면 10km 까지 무료 견인서비스 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정답은 2번 한국도로공사가 되겠습니다 488번 도로에서 로드킬이 발생했을 때 조치요령으로 가장 알맞지 않은 것은 피하면 좋겠는데 피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치게 됐어요 그래서 동물이 죽었어요 그때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1번 동물의 사체는 전염병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함부로 만지지지 않는다 맞습니다 동물 같은 경우는 벼룩부터 시작해서 온갖 좋지 않은 것들이 거기 피부상에 또 있거든요 그래서 전염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되고요 2번 2차 사고방지를 위한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아니해도 된다 됩니다 왜냐하면 사고당한 짐승 자체가 물건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치워가지고 원활한 소통을 했고 위험방지 조치를 했다 그러면 신고는 따로 하지 않아도 돼요 물론 뭐 사체를 치우기 위해서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 해가지고 신고를 해야겠죠 그런건 있지만 경찰서에 신고한다거나 이런건 안해도 돼요 맞구요 동물과 사고가 발생하면 지역번호 플러스 120번 이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 방법이 이거에요 서울에서 그랬다 그러면 공의에 120번 동물을 서울에서 동물 사고나는 경우는 드물죠 지방에서 보통 그런 경우가 많고 4번 사고당한 동물은 자기 차에 싣고 간다 이거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전염병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함부로 만지거나 차에 싣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1번과 4번이 반대되는 얘기가 나왔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489번 보복운전 또는 교통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분노조절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1번 감정이 끌어오는 상황에서 잠시 빠져나와 시간적 여유를 갖고 마음의 안정을 찾는 분노조절 방법을 스톱버튼 기법이 아니라 타임아웃 기법이라고 합니다 시간적 여유 시간적 타임이요 타임 그리고 2번 분노를 유발하는 부정적 사고를 중지하고 평소 생각해졌던 행복한 장면을 1,2분간 떠올려 집중하는 분노조절 방법을 요게 스톱버튼 기법이에요 요거 중지하는거죠 중지가 바로 스톱이잖아요 요게 스톱버튼 기법 1번하고 2번이 요거 바뀌어 있네요 3번 분노를 유발하는 종합적 신념체계와 과거에 왜곡된 사고에 대한 수동적 인식 경험을 자신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경험회상질문기법이라고 한다 경험회상질문기법은 분노를 조절하는게 아니에요 그때 경험을 떠올려서 질문을 자신에게 할 뿐이거든요 그게 분노를 조절한다고 볼 순 없어요 이거는 맞는 얘기인데 분노조절 기법이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죠 1번 2번 3번이 다 아닙니다 4번은 양팔 다리 아랫배 가슴 어깨 등 몸의 각 부분을 최대한 긴장시켰다가 이완시켜 편안한 상태를 반복하는 방법을 긴장이완훈련기법이라고 한다 맞는 얘기죠 긴장이완훈련기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힘을 쫙 줬다가 힘을 쫙 푸는 거예요 긴장이완훈련기법으로 수면을 유도한다고도 하는데 그만큼 분노에 조절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긴장이완훈련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런걸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이건 전문적인 지식이라 그냥 상식으로 찍을 수가 없죠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긴장이완훈련기법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폭우로 인하여 지하차도가 물에 잠겨있는 상황이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지하차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물에 이렇게 잠겨있는 거예요 차가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잠기게 되죠 이 현상 침수라고 하는데 요거가 우려될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뭐겠는가 하는 거예요 1번 물에 바퀴가 다 잠길 때까지는 무사히 통과할 수 있으니까 서행으로 지나간다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차체에 물이 차오르지 않으면 괜찮겠지 바퀴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차 범퍼나 혹은 차 바퀴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기면 차 지나갈 수 없어요 거기서 차 절반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요 이상으로 물이 차오르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그 각종 장비들이 연결이 되죠 물이 새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구동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차 바퀴 절반 이상 잠기게 되면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안 되겠고 최대한 빠른 속도로 빠져나간다 속도가 만약에 빠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배가 이렇게 물을 헤집고 나가는 때 쫙 생성되죠 그러면 앞쪽에 수위가 높아져요 여러분 모래도 이렇게 손으로 확 밀면은 앞에 모래가 이렇게 몰리죠 그런 것처럼 물도 이렇게 쫙 한 번에 밀면 앞에 물이 밀려서 수위가 높아져요 오히려 차 앞에 물이 원래 여기 살랑살랑 하고 있었는데 속도가 막 빨라지게 되면 물이 이렇게 덮치는 거죠 오히려 더 침수가 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최고 좋죠 돌아갈 수 있으면 그냥 돌아가는 게 답입니다 통과하다 시동 꺼지면 바로 다시 시동 걸고 빠져나온다 만약에 시동이 꺼졌다는 것은 지금 물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서 시동을 걸게 되면 전자 장비들이 스파크가 튀게 되고 다시는 차를 쓸 수 없게 되는 고장나버리는 상황이 되죠 이것도 틀린 얘기에요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우회도로를 확인한 후에 돌아간다 3번이 답이 되겠네요 491번 차량 내 비치하여야 할 안전용품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차에 각가지 안전용품들 많이 구비하는데 뭐 해야 되냐면 안전삼각대 법으로 하게 되어 있죠 불꽃 시노기 불꽃 시노기는 야간에 아주 많이 쓰죠 소화기는 불났을 때 쓰고 구급함이죠 환자 발생했을 때 쓰고요 이거는 비상탈출 방치 유리창을 깰 때 씁니다 그리고 스페어 타이어 예비타이어라고도 많이 부르죠 6가지가 차량 내 비치하여야 할 안전용품입니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아보라고 했네요 찾아볼까요 안전삼각대 불꽃 시노기 맞죠 소화기 탈출 방치 구급함 예비타이어 맞죠 무릎담요와 목베개 무릎담요랑 목베개는 편의용품이죠 이게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하진 않잖아요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주행 중에 자동차 돌발 상황에 대한 올바른 대차 방법과 거리가 먼 것 돌발 상황 돌발입니다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이거 핸들 막 떨린다는 것은 타이어가 터졌을 수도 있고요 또 휠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되게 위험한 겁니다 반드시 안전한 것을 정착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고요 또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을 벗어났으면 정비소에 꼭 가셔가지고 알라인먼트 점검도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타이어가 이렇게 정렬이 잘 되어 있는 거 이걸 말해요 물론 사실 타이어는 앞바퀴가 이게 11자로 있는 게 아니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앞부분도 이렇게 앞으로 좀 쑤그러져 있고 좀 더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맞지 않으면 타이어가 계속 흔들흔들흔들 하면서 덜덜덜덜덜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서 핸들이 떨리게 되는 거죠 꼭 알라인먼트까지 점검을 해야 이런 나중에 휠 빠지는 이런 문제 타이어가 편마모 한쪽만 달게 되는 이런 현상들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거는 계속 주행하면 안 돼요 위험합니다 1번이 거리가 먼 사항이 되겠고요 연기나면 즉시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서 시동을 끈다 그래서 그래야겠죠 안경은 계속 큰 화재로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타이어 펑크가 나면 핸들을 꽉 잡고 감속하여 안전한 곳에 정차를 한다 펑크 났을 때 조치 방법이죠 4번 철길 건너목 통과 중 시동이 꺼져서 다시 걸리지 않는다면 신속히 대피 후 신고를 한다 그 안에 타고 있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거리가 먼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주행 중 핸들이 심하게 떨리면 핸들을 꽉 잡고 계속 주행한다 1번이 틀린 말이 되겠네요 93번 교통사고 현장에서 증거 확보를 위한 사진 촬영 방법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파손 부위 및 원거리 사진 촬영을 같이 해줘야 되죠 그죠? 증거 확보 하려고 파손 부위만 딱 찍으시는 분 계신데 전체적인 상황 사진을 같이 찍어주는 게 좋고요 동영상 같은 거 찍으면 더 좋고요 이거는 플러스 동영상까지도 기억을 해놓으십시오 그래서 1번 맞고요 차량 바퀴가 돌아가 있는 모습도 촬영을 해야 된다 그죠? 그래야 실제 뭐 어떻게 주행을 했는지 이렇게 돌려고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2번도 맞고요 야간에는 어둡기 때문에 사진 촬영할 필요가 없다? 야간이라고 사진을 안 찍어요? 그러면 안 되죠 사고에 관련된 자동차 운전자의 신원 정보 얼굴 신장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촬영을 해야 된다 그 사람이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도 모르고 그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 관련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선생님 사진 좀 찍을게요 똑바로 세워놓고 사진 찍고 이렇게 돼요? 안 되죠 그렇게 되질 않아요 따라서 맞는 거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장거리 운행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우선순위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장거리 운행 전에 뭘 점검해야 됩니까? 제대로 장거리 주행에 적합한지 그걸 점검해야 된다는 얘기죠 차량의 청결 상태? 이게 장거리 운행하고 관계가 있어요? 없죠 차 더럽다고 오래 못 가고 이러진 않잖아요 DMV 영상표의장치 장동 제대로 하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지루하기도 하고 또 즐거운 엔터테인먼트를 즐기면서 차에서 여행하듯이 가면 좋죠 그러나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없어도 장거리 주행하는 데는 지장은 없는 거잖아요 각종 오일류 그래서 이게 엔진오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미션오일이 잘 있어서 기업 변경은 잘 되는지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죠 이거 맞습니다 타이어 상태 당연히 장거리 가는데 타이어가 많이 닳았는지 뻥끈한 곳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줘야겠죠 그래야 안전하게 운행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 포인트는 장거리 운행 전에 점검해야 될 포인트는 안전의 영향이 있는가에요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우선순위 두 개는 각종 오일류 점검 3번과 타이어 상태 점검 4번이 되겠네요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언제 운전면허 취소된가 뭐죠 정기적성검사 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적성검사 받지 않고요 6개월이 아니고 1년이요 1년 1년 초과하면 면허 취소됩니다 2번 운전자가 단속공무원을 폭행해서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공무원 경찰 공무원 이라든지 각종 주차위반 단속 공무원들 있죠 공무원 폭행해 가지고 형사 입건되면 면허 취소됩니다 취소 사유니까 이거 맞네요 3번 자동차 등록 후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 등록을 했으면 취소까지 되진 않아요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사유지 취소 사유는 아닙니다 2종 보통 면허를 갱신하지 않고 2년을 초과한 경우 2종 보통은 과태료 납부한 다음에 갱신하면 돼요 이건 취소 사유는 아니에요 그래서 운전면허가 언제 취소되는가 2번 운전자가 단속 공무원을 폭행해서 불구속 형사 입건된 경우 면허 취소됩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1차 납부기간 경과시 2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할 금액으로 맞는 것을 냈습니다 범칙금을 빨리빨리 내야 되는데 내야 될 기간이 여기까지인데 안 내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까지 지나가서 낼 수 있냐면 20일까지 경과해서 낼 수 있는데 이때는 그냥 내면 게 아니고 추가 범칙금이 있어요 20일 동안 뭐가 있냐면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내야 돼요 만약 10만원이다 그러면 20%니까 그럼 12만원을 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범칙금은 미리미리 빨리빨리 내는 게 답입니다 납부해야 될 금액으로 맞는 것은 통고받은 범칙금에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누산 점수 초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이 오른 것은 했습니다 이게 이제 1년 기준이 있고 2년 기준이 있고 3년 기준이 있고 그래요 벌점을 1년 동안 더하고 2년 동안 다 더하고 3년 동안 더 하죠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차례대로 보면 1년 동안은 121점 이상 되면 취소가 되고요 2년 동안은 201점 이상 되면 취소가 돼요 3년 동안은 271점 이상 되면 취소가 돼요 즉 120점까지 괜찮고 200점까지 괜찮고 270점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거 숫자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120점이면 면허 취소된다 이거는 대부분 알고 계세요 근데 2년 동안 누산벌점 200점이면 취소된다는 건 모르시는 분 많아요 80점이 추가가 되면 200점이 되는데 바로 취소됩니다 조심하셔야 되고 또 70점이 추가가 되면 270점이 되면서 3년 동안 270점이면 면허 취소됩니다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년간 120점이죠 2년간 201점이고 3년간 271점 맞네요 5년간 기준이 없어요 3년간 271점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벌점의 기준이요 행정처분을 받은 운전자 본인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도 인적 피해 교통사고 구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본인의 인적 피해는 벌점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에 나오는 얘기에요 보통 사고로 인한 벌점 선정이 있어서 처분 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 선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일 때에는 벌점을 부과하지 않는다 했는데 쌍방 과실이어도 벌점 부과하고요 대신에 반씩 깎아줘요 별표 2항에 나와요 자동차 등 대 사람 교통사고의 경우 쌍방 과실일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그렇죠 틀렸죠 3번 교통사고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일 때에는 벌점을 2분의 1로 감경한다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 있으면요 이거는 아예 행정처분을 하지 않아요 불가항력이거나 피해자의 명백한 과실이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4번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차대차 사고요 그때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그렇죠 이게 맞는 얘기죠 차대차 사고가 났을 때는 그 사고 원인들이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큰 위반 행위를 한 사람 그 운전자한테만 벌점을 부과를 해요 골고루 있을 텐데 더하는 것도 이제 기준이 있지만 그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사람한테 벌점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벌점 기준 맞는 것은 4번 자동차 등 대 자동차 등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 중한 위반 행위를 한 그 운전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주차 위반에 대한 조치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주차 위반입니다 승용차의 소유자는 3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된다 승용차 과태료 4만 원이죠 주차 위반 승합차 소유자는 5만 원이고요 기간 내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불이익은 당연히 있죠 이거 위납하면 가상금이 붙어요 그 다음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이 되죠 2시간 이상은 별도로 기준이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차 위반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로 일으킨 운전자가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교통사고처의 특례법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로 맞는 것은 특례가 뭐라 그랬어요 이거 합의하면 형사고발되지 않는다 이거죠 반의사불벌죄 근데 그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되는 경우가 언제냐 하는거에요 언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하는거죠 합의 여부가 상관없이 형사고발되는 경우들이 언제에요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때 하고 12대 중과실을 위반했을 때 두가지 사항들은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없지요 바로 형사고발되는거죠 그거 특례 적용받는게 언제냐 하는거에요 합의하면 봐주는게 어떤거냐 하는거죠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손괴하고 경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이거는 가능하죠 12대 중과실도 아니고 사람이 죽은것도 아니니까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이거는 형사고발만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부상자 구호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경우 이거는 뺑소니죠 뺑소니도 가중처벌 받는 대상에 형사고발됩니다 신호위반으로 경상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경상이지만 신호위반이 뭐에요 이거 12대 중과실 사고란 말이에요 이거는 관의사 물벌죄의 예외 사례가 되는거죠 맞는 것은 1번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자동차를 송개하고 경상해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되겠습니다 1번이죠 501번 도로에서 동호인 7명이 4대의 차량을 나누어 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쳐서 형사입건이 되었다 처벌기준으로 틀린 것은 형사입건 됐어요 지금 동호인 7명이 4대의 차를 나누어 타고 공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게 뭐에요 이거 공동위험행위라고 하는거죠 공동위험행위로 형사입건된 상태에요 어떻게 처벌되느냐 하는거죠 이게 구속되면 면허취소되죠 구속되면 면허취소되고 입건되면 벌점 40점이에요 입건되면 벌점 40점 원칙적으로 공동위험행위를 하거나 주도한 사람은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죠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 이것도 맞구요 3년 이하 2000만원 아닙니다 이거는 틀린 얘기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요런 문제가 사실 풀기 어렵죠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라서 즉 공동위험행위는 2년 이하 500만원 이하야 벌금이 처해진다 그리고 구속되면 취소 입건되면 벌점 40점 정지 40일이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이 되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어떻게 됩니까 했습니다 형사입건이 되었어요 요인이 난폭운전일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요거는 정지처분을 받게 돼요 정지 몇일이냐가 중요하죠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게 되면 40일 정지를 받습니다 지금 벌점 40점이라고 벌점 40점이면 40점부터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돼요 그 이하는 정지처분 받지 않아요 근데 벌점이 40점을 도달하게 되면 40점부터에요 40점부터 40일간 면허정지를 받습니다 벌점의 숫자대로요 40일 정지가 되는 거죠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게 되면 면허정지 40일을 받게 돼요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도로교통법상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여기서 얘기한 자전거를 운전했다는 것은 자전거를 타고 도로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공로에요 검은색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 길 있죠 공로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도로교통법상 이걸 어떻게 처벌하는가 하는 거예요 흔히들 많이 어떤 생각하시냐면 자전거도 차니까 음주운전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서 뭐 면허도 취소되고 정지되고 이렇게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는 차예요 여러분이 지금 취득하시려고 하는 그 운전면허증은요 정식 명칭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에요 즉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면허증이지 차에 대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전거는 차예요 자동차는 아니죠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 그런 거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자동차 운전면허증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처벌을 아예 하지 않을 순 없고요 어떻게 처벌을 하냐면 범칙금으로 3만원을 부과해요 범칙금 3만원하고 면허정지 취소하고는 차원이 다른 처벌이죠 범칙금이라는 것이 과태료하고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과태료는 운전한 사람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하는 거고 범칙금은 경찰이 직접 위반자에게 부과하는 금전벌이죠 범칙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경찰에게 부과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3만원 통고 처분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전거 운전했을 때는 3만원에 범칙금이 있다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이거는 취소되거나 정지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참고로 만약에 자전거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했는지 확인을 하려면 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음주 측정, 호흡 측정을 할 텐데 그거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자동차는 측정 거부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바로 면허 취소지만 이 자전거는 차기 때문에 현장 취소가 되지 않고 범칙금이 3만원이 아니고 10만원이 돼요 10만원 내면 불지 않고 통과가 가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도로교통법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도로교통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제 취소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은데 그렇지 않고요 범칙금을 10만원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만원을 통고 처분 받게 돼 있죠 이게 불었는데 0.03 이상 나왔다 그러면 3만원에 범칙금이 부과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고 난 안 불겠다 이렇게 하면 범칙금이 10만원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과태료가 아니고 범칙금이다 경찰에 직접 부과하는 돈이다 알고 계시고 처벌은 안 할 순 없고요 벌금 구류는 아닙니다 이거는 벌금은 형사처벌이에요 형법상의 범죄자에게 부여하는 금전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답은 3번 범칙금 10만원 통고 처분한다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처벌되는 경우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12대 중과실 얘기 아마 나오겠죠 형사처벌 언제 되는가 보죠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가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일으키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을 때 물적 피해만 있으면요 합의하면 형사처벌되지 않아요 택시공제조합에 가입한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대요 중앙선 침범 인적 피해 사고 바로 12대 중과실이죠 그 다음에 종합보험에 가입한 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대 신호를 위반해서 인적 피해 사고가 났어요 역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합니다 화물공제조합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대 이 화물공제조합이 뭐냐면요 화물차들이 드는 보험이에요 보험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교회에 가입한 화물차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 물적 피해만 있는 사고기 때문에 이거는 형사고벌되지 않고요 위반한 조항 자체가 안전운전 불이행이기 때문에 형사처벌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12대 중과실 일으켰던 2번 택시가 중앙선을 침범해서 인적 피해를 낸 거 그 다음에 3번 차가 신호위반을 해서 인적 피해를 낸 거 2번과 3번이 답이 되겠죠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받은 사람이 2차 납부 경과기간을 초과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두 번이나 경과를 한 거죠 납부기간 딱 지나서 20일 동안 경과 경과하면 여기는 20% 추가로 내고 납부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까지 경과가 된 거예요 2차 경과까지 그러면 그때 이거 넘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거예요 바로 즉결심판 청구가 되죠 맞는 건 두 개의 골라 그래요 지체 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해야 하죠 맞아요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바로 즉결심판을 청구하게끔 하고 있죠 여기 왜 경찰서장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뭔가요 궁금하실 텐데 제주도는 자치경찰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치경찰이 업무를 또 수행을 하기 때문에 자치도지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운전면허를 40일간 정지한다 그죠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을 받게 돼요 벌점이 40점이 쌓이게 되면 40점 이상부터는 면허정지 처분이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40점이면 40점에 해당하는 4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왔네요 이것도 과태료부가 아니죠 부과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즉결심판 회부를 해야 되니까 범칙금액의 100분의 3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하지 않는다 30이 아니고 50이에요 50 50%를 더 내야 돼요 그래야 즉결심판 청구가 안 됩니다 당연히 원래 내야 되는 금액은 금액대로 내야 되고요 추가로 50%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맞는 거 두 개니까요 지체 없이 즉결심판 청구해야 된다 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는 면허 40일 정지한다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07번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운영상 어떻게 되는가 이거 차만 부서졌대요 차에 사람이 안 타고 있었고 차만 운전 잘못해서 부서진 거예요 이걸 물피사고라고 하거든요 물건에 피해가 있는 사고 사람은 없는 사람은 또 인피사고라고 하죠 인피 인피는 아니고 물피만 적용되는 사고인데 피해자한테 인적사항을 안 알려준 거예요 부딪혀 놓고 그래서 그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죠 나중에 이거 다 잡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처벌 해야죠 당연히 처벌 안 하면 안 되죠 과태료는 부과가 안 되죠 왜냐하면 과태료는 카메라 찍힌 것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 나오는 거고 범칙금액으로 부과가 되겠죠 지금 승용자동차 운전자니까 승합승용 이륜차 있는데 승용차 따져야겠죠 12만원의 범칙금이 통고처분 됩니다 30만원 이런 거 아니고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범칙금 얼마 이런 문제가 사실 좀 어렵잖아요 인적사항 미제공인데 물피만 됐다 그러면 12만원 승용차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죠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 기준으로 맞는 것은 음주운전이죠 이거 이 상태에서 사고나게 되면 면허 취소되죠 0.08% 이상 되게 되면 운전만 해도 취소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는가 했습니다 이거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에서 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어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던 1번이 답이 됩니다 0.08 이상 0.2% 미만 완전 만취 상태죠 이 상태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아주 형량이 높죠 그리고 아예 0.2% 이상인 사람 제가 봤을 때 0.2% 면요 살이 판단이 안 돼요 내가 지금 어딨는지도 모르는 거고 정신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뜻이죠 지금 문제에서는 0.03에서 0.08 미만 이었으니까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되겠습니다 답이 1번이죠 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처분에 대한 감경기준 어떻게 됩니까 이의신청을 한 거예요 면허 정지나 취소가 들어왔을 때 이의신청을 했는데 정당하다 해서 취소처분이 없어지게 될 때 그때 감경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예요 처분 벌점을 110점으로 해주고 그 처분 정지에 해당을 했으면 처분 집행일수는 2분의 1로 감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취소면 벌점을 110점으로 해서 취소가 안 되게 해 주는 거예요 121점 이상부터 취소죠 취소가 되면 이걸 다시 살리려면 어렵잖아요 다시 점을 봐야 되니까 근데 이거 110점으로 해주기 때문에 취소는 안 되게 해 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정지에 만약에 해당을 했으면 그 처분 집행일수를 2분의 1로 감경시켜주고 요게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졌을 때 감경기준이에요 그럼 처분 벌점을 어떻게 한다고요? 110점으로 한다고 했죠 그리고 문제는 답이 3번이 되는 거죠 연습운전면허 소지자가 혈중알코올롱도 얼마 이상을 넘어서 운전할 때에는 그 연습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는 기준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얼마가 넘으면 이 면허를 취소할까요? 0.03% 이상 이게 음주운전이 정이잖아요 그죠? 0.03%을 넘으면 면허 취소를 시킵니다 일반적인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은 0.03% 이상이고 0.08% 미만이면은 징역이나 벌금형의 형사처분을 받고 면허 정지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연습면허는 그냥 아예 취소를 시켜버린다는 얘기죠 0.03%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1번이죠 다음 주 운전자가 단속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폭행을 해서 형사위권 됐대요 처분으로 받는 것 경찰공무원 폭행해 가지고 형사위권 되면 어떻게 돼요? 바로 면허 취소됩니다 이거는 뭐 경찰공무원뿐만 아니라 시군구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단속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화물 과적이라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이런 것들 단속하시는 분들 폭행했다 형사위권 됐다 그러면 면허 바로 취소됩니다 답이 3번이죠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차량의 운전자를 검거하거나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운전자 교통사고 피해자는 안돼요 피해자가 아닌 경우에 검거 또는 신고할 때마다 때마다 몇 점의 특혜점수를 구여한다 괄호 안에 맞는 것은 했습니다 뺑소니차 신고한 거예요 그래서 운전자를 직접 검거를 할 수도 있고 검거를 할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한 그 운전자는 검거하거나 혹은 신고를 할 때마다 특혜점수로 40점씩 줘요 40점씩 40점을 줘서 나중에 정지나 취소처분을 받게 되면 40점이 이상 되면 정지취소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40점 이상 됐을 때 거기서 40점을 감해줘요 만약 40점이 잘못을 해가지고 면허 정지가 시작됐다 근데 이 사람이 특혜점수 40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쇄되면서 0점 되면서 면허 정지가 하나도 안 들어와요 이런 특혜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떨 때요 할 때마다 신고할 때마다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 그러면 40점 주고 검거를 직접 했다 그래도 40점 주고 다음에 또 했다 그럼 또 40점 주고 그렇게 특혜점수를 줄테니 검거나 신고 잘 해달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거 특혜점수는 40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다음 중 승용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위반행위별 범칙금이 틀린 것은 했습니다 속도위반 60km 초가 있대요 이거 승용차니까 승용차 기준으로 보면 속도 60km 초가하면 12만원이죠 신호위반하면 승용차 6만원이고요 맞고요 중앙선 침범하면 승용차 역시 6만원이고요 앞지르기 금지에 시기장소 위반을 하면 승용차 6만원입니다 5만원이라고 쓰니까 틀렸네요 6만원이요 이 문제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속도위반 60km 넘는 속도위반 예를 들면 30km 제한속도인 스쿨존에서 새벽 6시에 2회 중과되는 시간 말고 새벽 6시에 만약에 90km로 갔다 그러면 60km 초가 위반이죠 91km로 가야겠죠 이거 범칙금이 12만원 나온다 이런 얘기에요 나머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이런거는 다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이 6만원이 나온다는거죠 그거 5만원이 나오니까 틀렸죠 그런식으로 쉽게 외우실 수 있죠 범칙금 틀린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 앞지르기 금지 및 시기장소 위반의 경우 5만원 틀렸습니다 6만원이죠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화재진압력 연결 송수관 송수구로부터 5m 이내에 승용자동차를 정차한 경우 범칙금 얼마냐 했습니다 요거 도로교통법 32조가 개정이 되면서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에는 주정차를 금지하게끔 하고 있어요 지금 정차를 했다고 하니까 위반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거죠 승용자동차를 정지했으니까요 정차준차 금지 위반 조항에서 승용자동차 금지니까 4만원이 되겠네요 답이 1번이죠 여기 새로 신설이 됐어요 화재예방이나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든지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장비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m 이내 불은 5m에요 5m 이내인 곳에서 주정차금지를 했으니까 4만원에 해당하죠 승합자동차면 5만원에 해당합니다 정답은 1번 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가 기준이 다른 위반 행위 하나는 했습니다 벌점 부가의 기준이 다른게 뭐냐 했어요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위반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통행 위반 철길 건널목과 고속도로 갓길과 고속도로 버스전용 차로 위반은 다 벌점이 30점이에요 근데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하는 이 운전은 벌점이 40점이에요 방치만 해도 면허 정지가 들어와요 복발이 되면요 그리고 고고가 다르다 하는 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네요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 40점입니다 벌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표 28에 나오는 얘기죠 답이 1번이 되겠네요 즉결 심판이 청구된 운전자가 즉결 심판에 선고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얼마를 더한 금액을 내고 납부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경찰서장은 운전자에 대한 즉결 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얼마 내 맞는 것을 냈습니다 얼마 내야 돼요 이거 즉결 심판 면허 하려면 범칙금액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를 해야 돼요 원래 금액은 금액대로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범칙금액에 대한 50% 가한 금액 그거를 내야 즉결 심판이 취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00분의 50이 되겠죠 3번이 되겠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음주축적 요구에 불응한 경우 처벌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조건이죠 면허 취소는 면허 취소대로 들어오는 거고요 처벌의 기준이 있어요 처벌 어떻게 합니까 이거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어요 요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서도 이게 또 다른데 측정에 응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그리고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조항을 말하고 있는 게 4번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게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운전자가 신호위반을 한 경우 범칙금액이 다른 차량을 했습니다 신호위반을 하게 되면 범칙금이 차종별로 다 다른데 어떻게 다른가 보죠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이고 등이에요 등 그 다음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을 받게 되는데 등이 뭘 말하는 거냐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죠 네 보면 표에서 승합자동차 등이라 하면 승합자동차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노면전차 까지 승합자동차 등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보면 승합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가 들어 있죠 이렇게 얘들은 다 승합자동차 등이에요 따라서 얘네 3명은 얘랑 얘랑 얘는 범칙금이 7만원이에요 승용차동차 등이라 하면 승용자동차와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만 다르죠 승용자동차 등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6만원이에요 따라서 범칙금액이 다른 차량은 2번 승용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내에 도장자동차의 표지 안전삼각대를 만약에 비치를 하지 않고 운행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법이 정하고 있는 장비라고 했죠 안전삼각대 이거랑 또 뭐가 있어요 불꽃신호기도 차 안에 비치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걸 비치하지 않고 운행함이 적발되면 2만원에 과태료가 부과가 되죠 이거는 과태료 부과 기준에 보면 승용자동차가 2만원 승합도 마찬가지로 2만원입니다 1윤 자동차만 1만원이 부과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2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20번 고속도로에서 승용자동차 운전자의 과속행위에 대한 범칙금 기준으로 맞는 것은 요즘엔 초과속까지 나와가지고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범칙행위 속도 기준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죠 볼게요 제한속도 기준 60초가 40초가 60이하 20이하 이 세가지 상황을 지금 물어보고 있네요 60km 초가 80km 이하면 60km 초가죠 승용자동차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승용차는 12만원이 되겠고요 맞는 거니까 1번이 답이 됐네요 40km 초가 60km 이하면 이거죠 승용자동차는 9만원이 되겠고 8만원이었으니까 틀렸어요 20km 초가 40km 이하면 이거네요 20km 초가 40km 이하면 승용자동차는 6만원이 되겠고요 6만원 틀렸고 20km 이하 초가면 승용자동차는 3만원이니까 이것도 3만원 틀렸습니다 따라서 맞는 건 12만원이었던 1번이 맞는 거고요 이게 좀 쉽게 외울 수가 있어요 60초가 하면 12 그 밑에는 9 그 밑에는 6 그 밑에는 3이에요 3씩 줄어들죠 그렇게 쉽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금액이 12만원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있으면 60,80에 12만원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밑에 거는 3씩 빼주면 되니까 쉽게 푸실 수가 있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벌점 기준으로 맞는 것을 흔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사망한 한 명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벌점이 105점이다 이건 지금 사람이 죽게 되면요 72시간 내에 사망하게 되면 벌점이 90점이거든요 근데 105점은 뭐냐 하면 신호위반에 대한 벌점이 15점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이게 90 더하기 15 해서 105점에 벌점이 붙게 되죠 이거 맞는 얘기입니다 2번 피해 차량의 탑승자와 가해 차량 운전자의 피해에 대해서도 벌점을 산정한다 아니죠 이거는 처분 받은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는 벌점을 산정하지 않거든요 교통사고의 원인 점수와 인명피해 점수 물적 피해 점수를 합산을 한다 이거는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과 조치불행에 따른 벌점만 합산을 하는 거예요 일단 아니고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의 경우 사고 원인이 두 차량에 있으면 둘 다 벌점을 산정하지 않는다 둘 다 산정하지 않는 게 아니고 원인 중에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을 하죠 틀린 얘기고요 그래서 맞는 것은 신호위반으로 사망사고를 냈으면 신호위반 15점에 사망 90점에서 15 더하기 90은 105점에 벌점이 붙는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정하는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는 신청일로부터 얼마 이내에 발급된 서류여야 한다 얼마 안에 얼마 증거를 수행했습니다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되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기간이 있어야 인정을 해 주느냐 그런 문제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량 45조에 보면 서류들은 운전면허 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다음 강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여야 합니다 다양한 서류들 중에 건강검진결과 통보서가 있는 거고요 서류들은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답은 2번 2년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2의가 있는 경우 지방경찰청 2의심의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근데 억울해요 나는 취소될 게 아닌데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 처분을 다시 검토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데 그 신청하는 기간이 언제냐 하는 거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얼마 이내냐 아니면 처분이 된 걸 안 날로부터 얼마 이내냐 둘 중에 하나예요 보면 이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요? 처분을 받은 날부터 만날이 아니고 받은 날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에요 90일 아니고 60일입니다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문제의 답은 3번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되겠습니다 연습 운전면허 소지자가 도로에서 주행 연습을 할 때 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과 함께 승차하지 아니하고 단독으로 운행을 한 경우 처분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연습면허 취득하고 도로주행 연습을 할 때는 반드시 그 해당 면허증 2년 이상 가지고 있었던 사람하고 같이 동승을 해야 되죠 근데 같이 안 타고 혼자 탔을 때 면허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어떻게 돼요? 면허 취소가 됩니다 벌써부터 불법을 행하면 안 되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9에 보면요 준수사항 위반했으면 연습면허를 취소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 연습 운전면허 취소 되겠습니다 525번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경우 처벌 기준을 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같은 것도 이거 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있어야 돼요 이제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만원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전동킥보드 무면허는 벌금, 구류, 과로에 처해집니다 20만원 기억하면 되겠어요 숫자를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승용자동차의 고용주 등에게 부과되는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틀린 것을 냈습니다 과태료에요 이거 신호위반하면 과태료 얼마입니까 7만원 맞죠 중앙선 침범의 경우 9만원이고요 속도위반을 시속 20km 이하 범위에서 위반했을 때 5만원 이게 틀렸네요 4만원이에요 보도 침범의 경우 7만원도 맞고요 그리고 시행량 별표 이게 과태료 부과 기준 나오는데요 20km 이하로 전환속도 준수하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60km인데 제한속도가 이거를 70km로 갔다 그러면 플러스 1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km 이하라고 했으니까 그 안에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갔으면 승용자동차라고 했으니까요 4만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5만원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한 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벌점이 부과되는 운전자의 행위는 벌점 부과 언제 되느냐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 이게 벌점 부과되는 대상이에요 주행 중에 차 밖으로 물건 던지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는 그냥 던졌을 뿐이지만 상대방은 뭐 앞유리를 가릴 수도 있고 앞유리 깨질 수도 있고 타이어가 터질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강력히 규제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 벌점이 따로 부과가 돼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 하고 있는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점수도 알고 계시면 좋겠죠 차로 변경 시 신호를 불 이해한 경우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거죠 또 불법 부착장치 차를 운전만 한 경우 또 서행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런 것들은 벌점의 대상은 아니에요 벌점 부과되는 운전 행위는 주행 중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1번 이었죠 무사고 무위반 서약에 의한 벌점 감경 착한 운전 마일리지 제도 말합니다 무위반 무사고 서약을 해요 경찰서나 e-fine.go.kr 경찰서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죠 여기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가지시고 서약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인하는 거죠 그러면 무위반에 무사고 서약하겠다 착하게 운전하겠다 이렇게 하면 1년 동안 실천한 사람에게 10점의 특혜 점수를 부여해 줘요 1년 동안 사고도 당연히 없어야 되고 카메라 찍힌 적도 없어야 되고 경찰은 당연히 만난 적 없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여러분의 면허번호에다가 정립을 해 줍니다 면허번호에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서약을 할 때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면허증 번호 외우고 다니시는 분 없죠 그까지 입력하시면 되고 경찰서 가서도 똑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증 내고 하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언제 쓰느냐 운전자가 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점수가 쌓여서 이제 40점 이상 되게 되면 정지가 들어오게 되죠 그때 우선 점수에서 얘를 공제해요 빼준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40점 정지가 들어오는데 착한 점 마일리지 10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럼 30점이 되면서 정지가 안 들어오게 할 수 있고 특별 교육 받고 감경 교육 받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지 상태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계속 운전을 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죠 이게 10점을 받아놓는 게 참 중요하겠죠 면허 따시게 되면 착한 운전 마일리지 바로 설명하시고 바로 시작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절대 기간 365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먼저 한 사람이 무조건 유리한 거예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 잘 기억해 놓으시고 어떤 게 맞는 건지 맞는 설명 찾아보래요 볼까요 40점의 특혜정수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10점이에요 이게 이제 10점 받았잖아요 365일 해가지고 그럼 366일 되는 날 갱신을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동 갱신이 돼요 줬으면 바로 갱신이 되고 또 1년 동안 착하게 운전만 하고 있으면 그냥 또 10점 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년간 교통사고 및 법규 위반이 없어야 특혜점수를 부여한다 2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1년 운전자가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지한다 요게 맞는 얘기죠 요게 착한 운전만일지 제도의 핵심이에요 운전면허 시험장에 직접 방문하여 서약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아니네요 이 5.GO.K를 할 수 있고 모든 경찰서에서 다 가능합니다 틀렸죠 그래서 맞는 거니까 답은 3번 정지처분 받게 될 경우 누산 점수에서 특혜점수를 공지한다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 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분이 난폭운전으로 이제 입건이 되셨어요 근데 근데 그 분이 차카 운전만일지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지가 40점이 들어와야 되는데 차카 운전만일지를 20점을 써가지고 그거 쓰고 교육받고 나가버렸어요 경찰 입장에서도 난감했죠 그래서 그 때 이후에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음주운전 하고요 난폭운전 그리고 보복운전 요 세 가지는 차카 운전만일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음주, 난폭, 보복운전은 차카 운전만일지를 못 쓰게 돼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으니까 요 세 가지는 차카 운전만일지를 아무리 많아도 못 쓴다 기억을 해 놓으시고 참고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다음 중 연습 운전면허 취소 사유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요거 형사 입건되면 면허 취소 사유가 되죠 일반 그냥 면허도 취소 사유입니다 도로통보 시행규칙 별표 29-12 항목에 있습니다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했으면 바로 취소됩니다 도로에서 자동차의 운행으로 물적 피해만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때 물적 피해만 있으면 상관없어요 이거는 취소 안 돼요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면허증을 대여했다 이거 취소 사유예요 바로 취소됩니다 난폭운전으로 2회 형사 입건되때 아직은 지금 난폭운전이나 이런 거에 대한 그 취소 내역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연습 운전면허의 난폭운전은 일부러 난폭운전을 하려고 했다고 보지 않고 고의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난폭운전이라면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든지 급과속 급발진 이런 걸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난폭운전에 들어가는데 어떤 고의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거죠 연습 운전면허 중이니까 그래서 맞는 거 두 가지는 단속하는 경찰 공무원 등 및 시군구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와 다른 사람에게 연습 운전면허증을 대여해서 운전하게 했을 때 1번과 3번이 취소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특별교통안전교육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했습니다 정지처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정지가 아직 안 끝나는 사람들은 특별안전교육 받죠 처음으로 운전면허 받으려는 사람은 대상 아니고요 처분벌점 30점 이상의 사람은 대상 아니에요 왜냐하면 40점이 넘어야 정지가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교통참여교육을 받은 사람은 아니고요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사람 지금 현재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4번이 되겠습니다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에 2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승용차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얼마인가 하는 거예요 지금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등에 불법 주차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원래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2시간 이상 주차를 했죠 그러면 만원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5만원의 과태료를 받습니다 4만원 아니면 5만원이 답일 텐데 2시간 이상 했기 때문에 만원 추가 받는다 이번 5만원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운전면허 취소 사유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정기적성검사 기간을 1년 초과한 경우 이거 취소되죠 보복운전으로 구속되면 취소됩니다 제한속도를 60kmph 초과해서 운전한 경우 이거는 벌점 60점을 매길 뿐이지 취소사유는 아니에요 자동차 등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약취, 유인, 감금했다 이거 취소예요 이건 형사범죄죠 그래서 취소사유가 아닌 거는 3번이 되겠네요 제한속도를 60kmph 초과한 경우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벌점이 60점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정지 60일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기회에 따른 처분을 받으면 되는 건데 면허가 취소되진 않아요 따라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533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한다 이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처벌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죠 이건 답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년 이상 5년 이하 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이 주어지게 되죠 4번이 답인데 이걸 외우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법이니까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에 대한 행정처벌은 처벌대로 가는 거고요 이건 이제 형사처벌 징역이나 벌금형이 나오는 거에 대한 얘기에요 따라서 답은 4번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 4번이 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람에 대한 처벌기준으로 맞는 것은 이건 어떻게 돼요 0.08% 이상이면 운전만 해도 바로 면허치소죠 그럼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이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돼 있죠 0.2% 넘어가게 되면 이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 되고 벌금은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로 두 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 현재 물어보고 있는 건 0.08에서 0.24이니까 두 번째 조항이 있는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답이 3번이 되겠죠 535번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자가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했을 때 벌점 얼마인가 했습니다 물적 피해 발생 후 도주하면 벌점 15점입니다 외우고 계시면 좋겠네요 사실 근데 물적 피해만 있는 상태에서는 도주를 하실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언제든지 도주할 필요 없고 다 응당한 처분을 받아야 되지만 뺑소니 치시면 안 되겠죠 근본적으로 도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벌점 이런 걸 떠나서요 1번 이었어요 4.5통 화물차에 적재물 추락 방지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범칙금이 얼마나 나오냐 했어요 5만원 4만원 3만원 2만원 이렇게 있는데 이건 도료통법 시행령 별법 8회 범칙행위 범칙금액 운전자에 해당하는 거 나오죠 적재물 추락방지 위반이 있어요 요거 요거는 4.5통 화물자동차예요 그러면은 승합자동차에 해당을 하죠 요거요 그래서 5만원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안 하면 5만원에 범칙금이 나오는데 지금 요거가 4.5통 화물자동차이기 때문에 1번 조항에 해당을 하죠 참고로 적재 제한을 위반하거나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거 있죠 애기 안고 운전하거나 개나 고양이 안고 운전하시는 분들 간혹 계신데 단속되면 바로 범칙금 부과가 됩니다 승용차의 경우는 범칙금 4만원이 부과가 되죠 주의를 하셔야겠죠 전용차로 관련 내용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전용차로요 2인 이상 승차한 승용 또는 승합차는 다인승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다인승전용차로는 3인 이상이어야 돼요 2인이 틀렸고요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어 이게 맞습니다 여기 버스전용차로 이용 가능한 차량 고속도로에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승합자동차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요 가능합니다 보다 볼까요 승합차는 12인승 이하인 경우에도 항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아니죠 12인승이 사람 한 명만 타고 있어도 된다는 얘기인데 이거 아니죠 항상이 틀렸어요 6명 이상 승차해야 되죠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고속도로 외에 도로에 설치된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아무 16인승이나 하는게 아니고 노선을 지정해서 운행하는 통합통근용 승합자동차 중에서 16인승 이상인 거에요 이것도 아무 승합차니까 대상이 아니죠 맞는거 다음은 9인승 이상 승용차에 6인 이상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2번이 되겠습니다 75세 이상인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75세 75세 이상인 사람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은 도로교통단에서 실시합니다 예 맞구요 운전면허증 갱신 이래 75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기간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쵸 맞죠 75세 이상인 사람은 운전면허을 처음 받으려는 경우 교육시간은 1시간이다 요게 틀렸네요 교육시간은 2시간이에요 교육은 강의시청과 인지능력 자가진단 등의 방법으로 2시간 실시한다 맞아요 틀린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시간 교육받아야 된다고 했던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중앙선 침범으로 피해자에게 중상 1명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점은 했습니다 지금 3가지로 구분해야 되는데 중앙선 침범에 대한 벌점이 하나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중상 1명에 대한 벌점이 또 하나 있고요 2번 3번은 경상 1명에 대한 벌점이 또 하나 있고요 3가지 벌점을 합산을 해줘야 돼요 차례대로 보죠 일단 중앙선 침범을 했으면 벌점이 30점이에요 거기다가 중상 1명은 1명마다 15점이니까 15점 플러스 경상 1명 경상 또 1명마다 5점이에요 그래서 50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망 중상 경상 부상이 각각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사망은 사고 발생시로부터 72시간 내에 사망하면 사망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3주 이상 치료를 요한다 그러면 중상 3주 미만 5일 이상 그러면 경상 5일 미만 그러면 부상이에요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벌점을 다 더해주면 50점이 되는 거죠 그럼 답이 3번 되겠습니다 540번 도로교통법상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보호자의 처벌 기준은 했습니다 원래 도로에서 어린이에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안되죠 근데 그거 하면 보호자를 처벌하는데 얼마를 처벌하냐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어린이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의 보호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구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만원입니다 20만원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에 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우리가 버스전용차로 알고 있어야 되는 지식이 뭐냐면 9인승 이상에 6명 이상 탑승이에요 요게 키워드에요 9인승 이상에 6명 이상 탑승 요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잘 기억을 하고 계십시오 맞는 거 찾아볼까요 11인승 승합자동차는 승차인원에 관계없이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여도 6명 이상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면 6명 이상 탑승을 해야 되기 때문이죠 조건이 붙어요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이 가능하다 이거 맞죠 1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아니죠 9인승 이상도 6명 탑승 가능한 거죠 45인승 이상 승합자동차만 통행이 가능하다 그것도 아니에요 걔들만 가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답은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는 6인 이상 승차한 경우에 통행 가능하다 했던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통상황에서 서행하여야 하는 경우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서행 언제 하느냐 하는 거예요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점멸 이게 맞죠 황색점멸일 때는 서행후통과에요 적색점멸은요 일시정지후 통과에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좌우를 확인할 수 없으면 역시 일시정지합니다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고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역시 일시정지합니다 서행할 수 있는 경우는 바로 1번 신호기의 신호가 황색점멸중일 때 서행해서 통과합니다 이거는 도료통법 시행규칙상에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원형등화가 전멸할 경우는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다 서행이죠 답이 1번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 12대 중과실 정의하고 있는 법이죠 해당 그 목적을 한번 볼까요 목적은 이 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한참 산업화 될 때 80년대 뭐 이럴 때 화물 물동량이 막 활발하게 왔다갔다 하고 화물 운송하시는 분들이 많아야 물류가 활성화가 되고 나라가 발전한다 이거죠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꾸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자꾸 나니까 툭하면 형사처벌이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그래서 이거는 너무 사고가 많이 나고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또 면허가 취소되기 때문에 바로 일을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산업의 여꾼들이 자꾸 교통사고 때문에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국가적으로 손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특례를 만든 거예요 사고를 처리할 특례를 그런 사람들을 빨리 신속하게 업무에 복귀를 시켜가지고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예를 들면 실수로 뭐 어떻게 사고를 냈는데 일부러 낸 것도 아니고 실수로 이렇게 냈는데 형사처벌 받고 막 이러니까 저런 것들은 조금 정상참작을 해줘야겠다 이렇게 했는데 너무 케이스가 많은 거죠 그래서 판사님들이 판단하기도 한계가 있어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라는 걸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과실들을 선정을 해놓고 그 중과실들은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하지만 나머지 사항들은 판사의 재량으로 신속히 형사처벌을 멸하게 해주고 복귀를 시켜주는 합의하면 용서해주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바로 그러한 배경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볼게요 그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이 뭐겠어요? 그럼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고일으키 운전자 처벌하기 위한 법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구속된 가해자가 사회복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법인 건 맞는데 얘를 구속된 가해자를 복귀하는 게 아니에요 구속되기 전에 판단을 받을 때 명백하게 가해자이 아는 사람들 있죠 실수한 사람들이라거나 사람 죽이고 이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서로 상호간에 합의가 되고 이런 사항들에 대한 사회복귀는 돕는 거예요 구속된 가해자를 돕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 신속하게 복귀시키려고 하는 건지 처벌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법 때문에 말이 많아요 이제 산업파사회 거의 저성장사회로 접어들었고 교통사고 때문에 그렇게 막 죽는 경우들 많이 줄어들었고 도로에서 운전하시는 분들이 지식을 많이 함양을 하게 됐으니까 굳이 이 법이 필요하냐 라고 까지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현재 아무튼 현존하는 법이기 때문에 설명은 드렸고요 12대 중간실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전용차로 통행차 외에 전용차로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딱 떠올리시면 되겠죠 긴급자동차가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경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중앙선도 넘어가는데 그죠 도로의 파손 등으로 전용차로가 아니면 통행할 수 없는 경우 거기 외에는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당연히 쓸 수 있겠죠 전용차로 통행차에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냐는 범위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법에 나와 있어요 여기 도로통법 시행령 10조에 보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서 택시가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대신에 타고 내렸으면 즉시 전용차로 벗어나야 돼요 계속 거기를 주행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4번 택배차가 물건을 내리기 위해서 일시 통행하는 경우 이거 안 돼요 아직까지는 택배 상하차가 전용차로 통행하는 사유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건이니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4번이 통행하시는 경우가 아닌 게 되겠어요 답 4번이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자동차 최고속도와 최저속도는 이 정도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 90이고요 최저속도는 30이에요 이해 문제가 많이 나와요 자동차 전용도로 90에 30입니다 알고 계시면 문제를 바로 풀 수 있어요 3번 90에 30 최고와 최저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반드시 서행하여야 하는 장소로 맞는 것을 해냈습니다 언제 반드시 서행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 교통신호 따르면 되죠 교통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서행을 해야 되겠고요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커브길이요 커브길 어떻게 운전해요 서행 운전해야 됩니다 맞죠 비탈길의 오르막은 서행하기 싫어도 서행할 수밖에 없어요 오르막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천천천천천천천히 올라가게 되죠 아니고 교통이 빈번한 터널 내 터널에서 서행하는 거 이런 건 따로 정해진 게 없습니다 앞지르기가 금지되어 있는 건 있어도 그죠 맞는 것은 도로가 구부러진 부분 커브길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47번 보행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처벌과 조치방법 가장 옳은 설명은 했습니다 지금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을 충격했어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사고죠 12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하는 아주 큰 사고입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라는 게 뭐냐면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철길곶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의무 위반 화물고정조치 위반 이게 12개거든요 이렇게 12개의 조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의 예외 조항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을 할 때 특례를 줘요 무슨 특례를 주냐 합의가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사망사고 뺑소니사고 이런거 아닌 다음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고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고발하지 않는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너무 많은 교통사고들 때문에 인력들이 전부 다 범죄자가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빨리 산업의 여꾼으로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특례조항을 만들었는데 근데 이 12개의 항목만큼은 무조건 형사고발을 해야 된다 이건 너무 죄질이 좋지 않다 해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처벌하는 12개의 조항이 있어요 그게 바로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예요 이런 사고들 냈을 때 어떻게 처벌되고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찾아볼게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처벌의 특례 예외에 해당되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죠 지금 말씀드린게 이거죠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형사처벌 받지 않는다 무조건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다고 형사처벌 받지 않는게 아니에요 12개 조항은 그 예외라고 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피해자가 어린이이기 때문에 보호자에게 연락만 하면 돼요 안 되죠 또 뭐 해야 된다고 했죠 이거 경찰에 신고가 들어가 줘야 됩니다 틀렸고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주면 된다 근데 피해자가 누구였어요 어린이라 그랬죠 어린이한테 연락처 인적사항 알려줘봐야 종이를 잊어버리고 그러면 찾을 방법이 없죠 나중에 cctv 경찰에서 찾아가지고 막 뺑소니 까지 뒤집어 쓰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반드시 부모에게도 연락을 해서 교통사고 사실을 알려야 됩니다 따라서 가장 옳은 설명이라고 했으니까 CPD 때 중과실은 특례 예외조항이다 형사처벌 받는다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이 아닌 경우는 했습니다 무면허 운전 아닌 경우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다음에 면허증을 교부 받기 전에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죠 연습면허 받고 도로에서 운전연습하는 거 이거는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죠 정상적인 연습형이니까 무면허 운전이라고 볼 수 없어요 2번이 답이겠고요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는 거 정지할 때 운전하는 것도 역시 무면허고요 면허가 없는 자가 군 운전면허를 가지고 군용 차량이 아닌 일반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군에서 운전면허 주는 경우 있죠 운전병들이요 그거 갖고 일반 차를 운전하는 거 이거 당연히 무면허 운전입니다 우면허 운전 아닌 것은 연습면허 가지고 도로에서 운전연습하는 거 이거는 무면허가 아니에요 답이 2번이죠 도로교통법상 정비불량 차량을 발견했을 때 며칠의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안에 기준으로 안 맞는 것을 쓰여냈습니다 정비불량 차량 발견돼서 적발되면 10일 범위 내에서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40일쯤에 보면요 정비불량차에 점검해서 차의 자동차 등록증을 보관하고 운전에 일시정지를 명할 수가 있는데 필요하면 10일의 범위를 정해서 정지시킬 수가 있어요 10일입니다 10일 잘 기억해 놓으시고 외워놓으시면 되겠네요 답 3번이었죠 신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황색 점멸 서행이죠 다른차 교통 안전표지에 주의하면서 진행한다 맞죠 적색등화 일시정지죠 보행자는 횡단 포도로 주의하면서 횡단할 수 없어요 서야되죠 녹색 화살표시의 등화는 차마는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황색의 등화는 차마가 이미 교차를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차로 내에 정지해야 된다? 아니죠 신속히 통과해야 됩니다 이건 틀렸죠 그래서 맞는거 두개 고르라고 했으니까 황색 서행한다 하고 녹색 화살표 화살표 방향으로 진행한다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해당하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덤프트럭 노상안전기 자전거 유모차인데 자전거는 일단 차죠 유모차는 차 아닙니다 유모차와 보행 보조용 의자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동휠체어요 이거 차가 아니에요 차로도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얘들은 자전거는 차고요 덤프트럭과 노상안전기는 자동차에 해당하죠 보면 도로교통법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윤차 건설기관리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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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기관이 쭉 있는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 천공기 트럭 적재식 천공기까지 자동차에 해당해요 따라서 자동차에 해당하는거 두가지는 덤프트럭과 노상안전기가 되겠습니다 1번과 2번이죠 552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람으로 맞는 두가지는 경찰공무원이 많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조하는 사람을 채용을 하고 있는데 누구냐 모범운전자 여기 모범운전자 뒤에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달고 계신 분들 있죠 이분들이 경찰공무원을 보조할 수 있고요 해병대 전후회 안돼요 녹색어머니회 안돼요 긴급한 용도로 운행하는 소방차를 유도하는 소방공무원 소방공무원 가능합니다 소방공무원 분이요 가능하고 근데 어 제가 사진 볼까 저 해병대 전후회 왜 안된다고 합니까 이분은 지금 군사훈련 및 작전에 동원되는 부대의 이동을 유도하는 군사경찰이에요 헌병이라고 그러죠 군사작전 및 훈련에 부대 이동을 유도하는 헌병은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 맞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든거고 여기 전후회 있죠 해병 전후회 전후회 분들은 다 제대하신 분들이에요 현역이 아닙니다 당연히 범위에 포함이 안되요 따라서 맞는거 두가지는 모범운전자하고 소방공무원 1번과 4번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차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곳 두가지는 했습니다 용어는 시행규칙 치보조에 보면요 차로 설치조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차로는 횡단보도와 교차로 철길 건널목에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안되고요 교차로 안되고요 철길 건널목 없으니까 답이 2번과 4번이 되겠어요 승용차가 해당 도로에서 법정 속도를 위반하여 운전하고 있는 경우 두가지 언제나 했습니다 일단 해당 도로들이 법정 속도가 얼마인지를 알아야겠네요 보면 편도 2차로인 일반 도로를 매시 85km로 주행 중이다 했어요 편도 2차로 이상 도로는요 매시 80km 이내 달리게 돼 있어요 근데 85km로 달렸죠 85가 80보다 크기 때문에 요거는 위반이죠 서해안 고속도로를 매시 90km로 주행 중입니다 고속도로는 최고 속도 얼마에요 100이잖아요 그죠 지금 90km로 달리고 있으니까 90이 더 작죠 이거는 괜찮아요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매시 95km로 주행 중이다 우리 아까 잠깐 했었죠 자동차 전용 도로는 최고 90 최저 30 이에요 지금 95로 달리고 있으니까 이게 90 보다 크죠 그러면 당연히 이건 위반이에요 편도 1차로인 고속도로를 매시 75km로 주행 중이다 했어요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요 최고 속도가 80 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75로 달리고 있으니까 80 보다 75가 작죠 그래서 요거는 괜찮아요 오케이 그러면 위반하고 운전하는 거는 편도 2차로를 제한속도가 80인데 85로 달렸으니까 1번이 위반이고 3번 자동차 전용 도로가 제한속도 90인데 95로 달렸으니까 3번이 위반이네요 1번과 3번이 위반이 되겠습니다 편도 1차로 고속도가 제한속도 80 인데요 요거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편도 1차로 고속도로가 88 고속도로라고 광주하고 경남쪽 연결하는 그 고속도로 있었는데 그거가 확장을 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편도 1차로 고속도로는 이제 없어요 다 양방향 4차로 편도 2차로 이상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고요 그 경우 두가지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거 두가지 골라보라 했습니다 길 가장자리 구역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이 없는 이런 곳에서 실선이나 안전표지 등으로 구역을 나눠 놓은 구분한 도로의 가장자리 요쪽 부분 요거를 길 가장자리 구역이라고 하죠 요쪽을 그래서 맞는거 두가지 골라보래요 경계표시는 하지 않는다 경계표시 안하면은 이거 구분할 방법이 없죠 해야되고 보행자의 안전한 확보를 위하여 설치한다 그죠 이거 이렇게 해 놓지 않으면 애들이 이렇게 막 도로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특히 할머니 같은 경우도 이쪽으로 잘 안 다니죠 요런거 이렇게 구분을 했으면 보도를 딱 다닐 수 있게 공간을 좀 확보를 해줘야겠죠 보행자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설치하는 거 맞구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설치한다 그쵸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되어 있으면 굳이 길 가장자리 구역을 놀 필요가 없죠 보도가 따로 있으니까 도로가 아니다 아니죠 도로예요 도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이니까 도로의 일부죠 도로가 아니다는 틀렸죠 길 가장자리 구역으로 맞는 설명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를 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설치한다 2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556번 다음 중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처벌의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처벌의 특례가 뭐예요 이거 반의사 불벌죄 얘기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죄 즉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의사를 표명해요 나는 저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라고 피해자가 의사를 표명하면 그것에 반해서 벌하지 않는다 불벌죄 반의사 불벌죄라고 부릅니다 처벌의 특례 사항이죠 차의 교통으로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무조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무조건 이런 말이 있으면 거의 틀리죠 어떨 때 공소 제기할 수 있어요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뺑소니 피해자 유기 음주 측정 거부 이런 것들은 공소가 가능합니다 12대 중과실도 다 마찬가지고요 틀렸고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해서 피해자의 명시적으로 의사에 반하여 항상 공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반의사 불벌죄의 정의죠 없는 겁니다 그리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그죠 이게 맞습니다 형사처벌은 5년 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에요 이 숫자 5년 2천만원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3번 맞는 얘기입니다 답이 3번이 되겠고 3번 규정속도보다 매시 20km를 초과한 운행으로 인명피해 사고 발생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가 아니라 공소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20km 초과 운행 뭐예요 12대 중과실이에요 따라서 종합보험 가입되어 있어도 공소 제기합니다 여러분 공소가 뭐예요 공소 공소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개인끼리 싸움 났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너 고소할 거야 이러죠 민간인이 고소하는 거고 공적인 사람이 고소하는 거 검사가 형을 구형하기 위해서 고소하는 거 그게 바로 공소예요 공소라는 말이 나오면 검사가 경찰 신고가 들어가 가지고 검찰에서 고소고발을 하는 거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특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3번이 되겠어요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보행보조용 의자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계 규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보행보조용 의자차가 뭐예요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보행보조용 의자차 이건 수동휠체어 이건 전동휠체어 이런 것들이죠 볼 수 없는 거 골라보래요 일단 보행보조용 의자차의 기준 조항을 살펴봐야겠죠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계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하고 전동휠체어 그리고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했습니다 볼 수 없는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수동휠체어 있고 전동휠체어 있고 의료용 스쿠터 있습니다 전기자전거는 이건 보행보조용 의자차 아니죠 이거는 다른 거죠 차예요 차 이거는 이 3개는 차에 들어가지 못하죠 차마의 구분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문제는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또 차 아닌 게 뭐 있어요 유모차요 유모차하고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차가 아니에요 기억하시면 문제 풀릴 때 수월하시겠네요 답은 4번 전기자전거였습니다 초보 운전자에 관한 설명 중에 옳은 것은 했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누구냐 하는 거죠 초보 운전자 이거 법적으로 정해 놓은 기간이 있어요 초보 운전자 보면요 초보 운전자란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면허 따고 2년 이내 초보 운전자라고 하죠 저거랑 비슷해요 신혼부부 이런 것도 법적인 기준이 있죠 신혼부부가 도대체 언제까지가 신혼부부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애기 낳기 전까지는 신혼이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신혼부부도 법적으로 정의가 있습니다 혼인신고 날짜로부터 5년까지만 신혼이에요 그래서 왜 전세자금대출이나 신혼부부 특별대출 이런 거 할 때 보면 혼인신고 하고 나서 5년 이내여야 가능해요 이렇게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초보 운전자도 기준이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는 언제냐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 운전면허를 받은 날이에요 합격한 날 말고 받은 날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년이 넘으면 그때부터는 초보 운전자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냐면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 이렇게 했어요 운전면허가 만약에 1년이 다 취소됐어요 그러면 다시 운전면허를 6개월 있다가 땄어요 그럼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그날부터 2년 이게 초보 운전자의 기준이에요 그것만 2년을 기억을 해 놓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찾아볼게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이거 아니죠 2년이죠 2년 연습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역시 2년이고요 처음 운전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3년이 취소되었다가 다시 면허를 받은 경우 취소되기 전 기간을 초보 운전자 경력에 포함하지 않아요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초보 운전자니까 사고가 났죠 그죠 사고 난 건 빼고 다시 처음부터 2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제1종 보통 면허를 새롭게 취득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 운전자에 해당하죠 그렇죠 새롭게 제1종 면허를 취득한 거니까 요거는 그래서 답이 4번 되겠네요 1종 보통 면허를 새롭게 취득하여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초보 운전자에 해당한다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기준이 뭐냐 하는 거죠 법에 보면 원동기장치 자전거란 다음 강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 가운데 우리 알고 있는 오토바이 있죠 오토바이 중에 배기량이 125cc 이하인 이륜 자동차 이거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예요 이거 넘어가게 되면 이륜 자동차라고 부르죠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원동기를 단차 또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전격 출력이 0.59KW 미만 0.59KW 1,2,3 이니까 590W를 얘기하는 거죠 이거 이상 된다 그러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아니고 차예요 그래서 요즘에 전동킥보드 있죠 전동킥보드가 590W를 넘는 전동킥보드가 있어요 그거 다 차죠 그래서 그거 타고 공로로 들어 오려면 다 헬멧도 써야 되고 면허도 따야 되고 다 그래요 2종 소형 면허 이런거 다 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자전거나 전동킥보드의 기준 590W예요 그거를 넘게 되면 이제 소형으로 분류가 되는 차량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이하가 되게 되면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되는 겁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일 때 하고 1인 자동차일 때 하고 완전 판이하게 다르죠 탈 수 있는 곳도 다르고 일반 자전거도로를 이용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차종을 정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해 놓습니다 기준이 100일에 50cc 미만이고 전기인 경우에는 590W 미만 전격 출력이 물론 거기서 전기자전거는 또 제외가 돼요 590W여도 전기자전거는 이거 대상이 아니에요 자전거는 자전거니까 전기자전거로 따로 분류가 되죠 그래서 옳은 걸 찾아보라고 했네요 보그죠 모든 이륜 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도 아니죠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250cc 이하의 이륜 자동차를 말한다 250cc가 아니고 125cc에요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이거 맞네요 50cc 미만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격 출력이 0.95KW 미만의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95가 아니고 59에요 59 0.59 바뀌었죠 순서가 틀렸어요 그래서 옳은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배기량 50cc 미만이 원동기를 단차를 말한다 3번이 되겠죠 다음 중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가 아닌게 뭐냐 하는거에요 4.5통 화물자동차와 승용자동차가 충돌해서 운전자가 다친 경우 누가 봐도 이건 교통사고죠 철길 건너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혀서 다친 경우 어 이거 웬만하면 교통사고 같은데 왜 이게 교통사고가 아니냐 하면 도로교통법상에 교통사고 정의가 있는데 그걸 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송개하는 것을 말한다 했어요 차의 교통이어야 인데요 근데 기차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도로상의 차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교통사고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기차에 부딪힌 경우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교통사고의 대상이 아니에요 넓은 범위로 보면 교통안전법상의 교통사고의 정의로 보면 당연히 해당하겠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또 도로교통법상의 교통사고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오토바이 타고 횡단하다가 신호위반한 차랑 부딪쳤다 또 보도에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보행자랑 부딪쳤다 이런건 다 교통사고에 해당하죠 도로교통법이 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하고 있는 교통사고에 해당합니다 해당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2번 철길 건너목에서 보행자가 기차에 부딪쳐 다친 경우 답이 되겠네요 561번 도로교통법령상 도로의 구간 또는 장소에 설치하는 노면표시의 색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중앙선 안전지대 흰색이에요 중앙선 노란색이죠 이건 다 아시죠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죠 틀렸고요 버스전용차로 안전지대 노란색입니까 버스전용차로 파란색이죠 여기 나오죠 파란색이에요 소방시설 주변 정차 주차금지 표시는 빨간색이다 빨간색이죠 빨간색 다 보이죠 소방시설 주차 정차금지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3번이죠 주차금지 표시 정차금지 표시 및 안전지대는 빨간색 아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2번 도로교통 범상 앞지르기에 대한 정의로 맞는 것은 앞지르기 뭐예요 앞차를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량이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앞차 앞지르기요 좌측으로 나가서 그 차이 앞으로 나가는 거 이게 앞지르기입니다 찾아볼까요 적색등화의 명령에 따라 정지한 차이 앞으로 나가요 적색등화 앞으로 나가면 안 되죠 적색등화 명령에 따라 서행하는 차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되죠 차의 운전자가 앞서 나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이 앞으로 나가는 것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앞지르기 정의죠 이 옆이 어디냐 21조에 보면 앞지르기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데 앞지르려면 좌측으로 통행해야 된다 하고 있어요 왼쪽으로 좌측으로 가야 되죠 우측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3번이 맞는 답이 되겠고요 주차 및 정차되어 더 이상 운전되지 않는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앞지르기는 주행하고 있는 차를 앞지르는 거예요 서 있는 차 앞지르는 건 앞지르기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자동차가 아닌 것은 차하고 자동차하고는 또 다른 거죠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전거는 또 차에 속하고 자동차에 속하지 않고 뭐 그런 거죠 그거 구분해 봐라 하는 얘기입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용어의 뜻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로써 다음 각목의 차를 말한다 차 중에 원동기가 달려 있다는 얘기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다음에 자동차를 말하는데 다만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동차라고 볼 수는 없다 이거예요 워낙 이제 그 용량이 cc 같은 것도 작고 출력이 작기 때문에 자동차라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한 이유가 뭐냐면 자동차 전용도로 같은데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못 들어가요 또 590와트 이하 50cc 미만 이렇게 돼 있으면 자동차 전용도로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로 구분하는 게 뭐냐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이 다섯 가지예요 승용자동차 특수자동차 승합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안 돼요 예외조항으로 딱 안 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여기 그래서 자동차가 아닌 것은 2번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되겠네요 다음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했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하는 과속사고는 시속 20kmph 넘는 거예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처벌의 특례 2항에 보면 12가지 12대 중과실 사항이 나오죠 그중에 3항에 보면 제한속도를 20kmph 초과한 경우 과속사고 요거에 해당하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로의 제한속도를 알아야 되고 얼만큼 위반했는지 두 개를 알아야 되는 거죠 각각 해설을 해 볼게요 최고속도가 100km인 고속도로에서 매시 110km로 주행하다가 발생했어요 제한이 100인데 10초가해서 110을 달린 거예요 그러면 10km 초과기 때문에 20km 초과는 아니죠 요거는 자동차 12대 중과실 사고는 아닌 거예요 이번 최고속도가 80km인 편도 3차로 일반 도로에서 매시 95km로 주행했대요 기준이 80인데 95로 주행했어요 그럼 갭이 15니까 20보다 작죠? 또 아니고 최고속도가 90km인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매시 100km로 주행하다 사고 발생했어요 기준이 90인데 100으로 주행했어요 갭이 10이죠 이것도 역시 아니고 최고속도가 60km인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에서 매시 82km로 주행했대요 60인데 82로 주행했대요 차이가 22km나죠 그래서 20보다 이게 크단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요거는 12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가 되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과속사고에 해당하는 것은 4번 최고속도가 60km인 편도 1차로 일반 도로에서 매시 82km로 주행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상 4색 등화의 횡영신호등 배열 순서를 만든 것은 여러분이 평생도록 바라보고 다니셨던 신호등이에요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인데요 이걸 안 보여주고 그냥 맞춰보라고 하면 못 맞추시는 분 진짜 많아요 운전 30년씩 하신 분들도 이거 막 틀리거든요 주의깊게 바라봐야만 이게 보입니다 신호등의 등화의 배열 순서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입니다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요 이걸 우측부터 하면 녹색이 먼저 나와야 되죠 틀렸죠 좌측부터 하면 적색 맞고요 적색 황색 녹색 화살표 녹색 이게 맞죠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니까 이게 맞습니다 다 틀렸겠죠 나머지는 맞는 순서 맞는 거 2번이 답이네요 좌로부터 빨강 노랑 좌회전 직진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문제인데요 틀리시는 분 진짜 많아요 확인해 보십시오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 기준을 갖추었는지 판정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적성검사와 관련해서 자동차 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에 기준 해가지고 서류를 정하고 있는데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신체검사서라든지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병력신고서 이런 것들 또 행안부가 정하는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 이런 것들이 적성검사에 들어가는 공식 서류들인데 아닌 거 찾아보래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결과 통보서 이거 맞죠 여기 있죠 의료법에 따라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다항에 있고요 병역법에 따른 징병신체검사 결과 통보서 라항에 있습니다 아닌 거 찾으라고 했죠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이런 거는 인정을 못 받습니다 안경사분들은 의사는 아니잖아요 그죠 적성검사 기준으로 판정서류를 쓸 수는 없어요 답은 4번 대한안경사협회장이 발급한 시력검사서 되겠습니다 다음 중 사용하는 사람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긴급자동차로 만든 것은 원래 긴급자동차는 아닌데 사용하는 사람이 신청을 한 거예요 이거 긴급차로 지정해 주세요 지방경찰청장이 오늘부터 이거 긴급자동차입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주는 그 차가 맞는 게 뭐냐 하는 거죠 혈액공급차 원래 긴급차예요 날 때부터 긴급차예요 이거는 따로 지정할 필요가 없어요 경찰용 자동차는 범죄수사 교통단속 그 밖에 긴급한 경찰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경찰차죠 이거 원래 긴급차예요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 전파감시차는 지정을 받아야 되죠 전파감시 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는 그런데 수사기관의 자동차 중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 이것도 역시 원래 경찰차니까 원래 긴급차예요 지방경찰청장이 지정을 해야 긴급차가 되는 거 전파감시 업무에 쓰겠다 해서 지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3번 되겠습니다 다음 중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두 가지 찾아보래요 긴급자동차 지켜야 될 사항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3조에 보면 긴급자동차의 준수사항 나오죠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래요 그 본연의 목적을 수행하고 있을 때는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을 꼭 켜줘야 됩니다 그 예외적인 사항으로 경호 업무 하시는 차량이죠 경호차량들이죠 그거는 사이렌 안 울려도 돼요 나 경호합니다 이러고 다니는 경우 없잖아요 경호 업무 차가 조용히 다녀야 되죠 그럴 때는 사이렌이나 경광등 안 켜도 됩니다 경호차량에 해당할 경우에요 옳은 것 두 가지 찾아보래요 속도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자동차 등을 단속하는 긴급자동차는 경찰차죠 자동차의 안전 운행이 필요한 기준에서 정한 긴급자동차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했습니다 이거는 단속하는 차량들은 안전운전 기준 이런 거는 안 갖춰도 돼요 단속 차량에 대해서죠 국내외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죠 맞고요 일반 자동차는 전조등 또는 비상표시 등을 켜서 긴급한 목적으로 운행되고 있음을 표시하여도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다 이거 아니죠 예를 들면 임산부를 씻고 간다든지 지금 아픈 사람이 있어서 병원을 간다든지 그러면 전조등이나 비상등을 켜가지고 긴급하다 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야 돼요 그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전조등과 비상표시 등이 볼 수 있습니다 틀렸죠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죠 키게끔 하고 있어요 또 시행령에서 켤 것 이렇게 하고 있죠 맞는 얘기에요 그래서 국내 요인에 대한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는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지 않아도 되고 2번 긴급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사이렌을 울리거나 경광등을 켜야만 우선통행 및 법에서 정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번과 4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어이다 알맞은 내용 두 가지는 했습니다 차로란 연속선 안전표지 또는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이용하여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차로가 아니고 이건 차도에요 차도 이 전체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차도 차선이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 지점을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을 말한다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해서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는 이 선 이걸 뭐라 하느냐 차선이라 하죠 맞습니다 3번 차도란 차마가 한줄로 도로에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으로 구분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했습니다 차도가 아니고 이건 차로죠 차로 차로란 이 부분이니까 차선과 차선으로 구분된 차가 다닐 수 있는 공간 차로입니다 보도란 연속선 등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보도란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 보도요 맞는 얘기죠 보도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맞는 내용 두가지는 차선과 보도 2번과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중 자전거의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보도 및 차도로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된다 그쵸 자전거는 차니까요 맞아요 차도로 통행할 때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 맞아요 차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전거는 여기 여기로 자전거가 달려야 됩니다 이런데로 막 다니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맞고요 자전거 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 도로로 통행해야 된다 자전거 도로 왜 만들었어요 자전거 단위라고 만들었습니다 자전거 도로 있으면 자전거 도로 쓰고 없으면 도로 우측으로 쓰는 겁니다 2번 3번 잘 기억하시고요 맞아요 4번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간다 횡단보도 이용할 때는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지나갑니다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차로 인정 받기 때문에 사고 나면은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12대 중과실이 돼요 이거 관광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타고 다니실 때는 반드시 횡단보도는 내려서 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타고 지나간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냐 하라고는 했어요 자전거 운전자랑 동승자 둘 다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처벌은 어떻게 하느냐 운전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어? 이상하죠? 엄청 이상합니다 법을 한번 볼게요 노론토법 50조 사항과 시행령 별표 6, 별표 8이 자전거 보호장구 착용하라 보호장구를 하면 안전모를 말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동승자에게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도록 한 운전자는 과태료를 부과를 해요 동승자한테 이걸 안 씌워준 사람은 운전자 자전거 운전자가 과태료 2만원을 내거든요 근데 자기가 안 하는 거 있죠 이거는 과태료가 없어요 약간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전모가 눈을 가리는 사람도 있고요 안전모 자체가 머리가 너무 커서 안 맞는 사람도 있고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권고는 하되 처벌은 하지 않아요 대신에 동승자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건 처벌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네 이거 그럴리가 있나 해서 1번을 안 고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전거 운전자의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시에는 과태료가 없어요 이거는 1번이 답입니다 그걸 노린 문제가 되겠죠 설마 없겠어 이런거죠 공부를 하면 쉽게 맞출 수 있지만 안하면 거의 틀립니다 그죠 답 1번이었어요 572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맞지 않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전동킥보드 생각하시면 쉬워요 보죠 무면허 안되죠 안전모 착용 안되고 음주 안되고 2인 이상 탑승 안됩니다 볼게요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아도 운전할 수 없어요 틀렸죠 반드시 소형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 16세 이하의 면허 미소지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가 없죠 이번에는 범칙금 1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또 2번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해서는 안된다 안되죠 2인상 탑승 안되는 거에요 운전자는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운행을 해야 되죠 상식입니다 이거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을 해야 됩니다 맞죠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준수사항으로 틀린거 면허 없이 탈 수 있다고 했던 1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를 타고 보도통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은 했어요 자전거는 원래 차기 때문에 보행자도로를 통행하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되는데 해도 된다고 도로교통법에 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빼고 진짜로 실제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죠 볼게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신체장애인으로 등록이 된 사람 여기 보면 도로교통법상에 자전거통행법의 특례조항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하고 있는데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신체장애인 등록된 사람 할 수 있어요 어린이 자전거 타고 보도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신체부상으로 석고붕대하고 있는 사람 이거는 장애인도 아니고 유공자로 등록돼서 상위군경이 아니고 또 어린이도 아니고 노인도 아닌데 석고붕대하고 있다고 보도로 들어와서 자전거를 탈 수 없겠죠 안되고 국가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로 상위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해당하시는 분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죠 이런 분들은 자전거 타고 보도 들어올 수 있는데 석고붕대했다고 자전거로 탈 수 없습니다 답 3번이 되겠죠 574번이요 전방에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을 원했습니다 자전거를 끌고 차도를 횡단한대요 자전거를 끌면 어떻게 해요 보행자죠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보행자가 차도를 횡단하고 있을 때 어떻게 운전해야 되죠 거리를 두고 일시정지 해야 되죠 이게 답이죠 상식적으로 당연한 겁니다 횡단하는 사람을 왼쪽으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횡단하는 사람이 오른쪽으로 신속하게 통과한다 사람이 이렇게 횡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으로 횡단을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때 차가 이 사람 왼쪽으로 혹은 오른쪽으로 신속하게 통과해요 이 사람은 갑자기 뒤돌아서 갈 수도 있잖아요 둘 다 안 되는 거죠 자동차 운전자가 우선권이 있으므로 벌써 틀렸죠 우선권은 횡단하는 보행자에게 있어요 그래서 횡단하는 사람을 정지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돼요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7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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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가 도로에서 타는 경우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해야 하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킥보드, 전동이름평행차,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이렇게 있는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 게 뭐냐 이런 거죠 도로교통법 제11조의 어린이 등에 대한 보호조항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를 정해 놓고 있어요 보면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이 4개에요 킥보드, 롤러스케이트, 인라인은 없고 스케이트보드가 있네요 1, 3, 4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인데 전동이름평행차는 없죠 전동이름평행차는 놀이기구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을 해요 면허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위험성이 큰 놀이기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77번 자전거 통행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자전거 통행방법에 특례 해가지고 자전거 어떻게 운전을 해야 되는지 나와 있는데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하게끔 하고 있어요 우측 가장자리입니다 도로가 있으면 요쪽 부분을 이용하라는 거예요 중앙선이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언제냐 도로가 파손되거나 도로 공사를 하거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갈 수가 없는 경우 그러면 당연히 보도로 여기 못 가니까 여기로 가는 거죠 두 가지 찾아보래요 자전거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안 돼요 그죠? 자전거 차기 때문에 한 차로에 두 대가 병행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이거? 많이 된다고 했으니까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를 끌고 통행해야 됩니다 맞죠 이거? 탑승한 상태가 되면 차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서 끌고 가면 보행자가 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적합하게 이용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끌고 가야 돼요 탑승한 상태로 지나가다가 차랑 부딪쳤다 그러면 차대차 사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죠 틀렸고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중앙으로 붙어서 통행해야 된다 도로 중앙이 아니고 우측 가장자리에 붙게 돼 있어요 틀린 얘기죠 답은 맞는 걸 그랬으니까 두 대 이상이 나란히 차로 통행하면 안 되고 횡단보도 건널 때는 내려서 끌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던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78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상 몇 세 미만은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다 이랬어요 몇 세 미만이 전기자전거를 운행할 수 없습니까? 이거? 어린이는 자전거 운전할 수 없어요 전기자전거 어린이는 못 타요 어린이가 그럼 몇 살이냐 하는 거죠 13세 미만인 어린이요 13세 미만이면 초등학생을 말하는 거죠 어린이가 전기자전거를 운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하고 정하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나와요 13세 미만입니다 이거 기준으로 맞는 것은 바로 2번이 되겠죠 어린이는 전기자전거를 못 타요 잘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어요 579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것은? 자전거 등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전거에 개인형 이동장치 더한 거라고 그랬죠? 요거의 통행 방법으로 적절한 행위가 아닌 걸 찾아보래요 보죠? 진행방향 가장 좌측 차로에서 좌회전했다 자전거 도로에서 좌회전할 수 있어요? 자전거가 일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좌회전하는 거 봤어요? 안되죠 자전거는 직진했다가 여기서 직진해서 이런 식으로 좌회전을 해야 됩니다 이거 훅턴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렇게 좌회전 해야 되고요 틀렸죠? 그러니까 적절한 행위 아닌 거 찾으려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맞는 것들을 보죠? 도로파손복구공사가 있어서 보도로 통행을 하였다 공사 시에는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있는 얘기죠 또 횡단보도 이용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보행자로 인정받는다 그랬죠? 보행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서행을 하였다 그렇게 해야 되고요 그죠? 따라서 자전거가 좌측으로 좌회전하고 그러는 건 안됩니다 따라서 1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580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가 지켜야 할 내용으로 맞는 것을 써냈어요 자전거 운전자의 지켜야 할 내용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를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전거 운전자도 차잖아요 보행자 통행에 방해가 되면 안되죠 보행자가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서행 및 일시정지 하는 게 맞고요 1번이 맞고 어린이가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통행할 수 있어요 어린이라고 노인은 자전거로 보도 통행이 가능합니다 틀렸고 자전거의 통행이 금지된 구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 갈 수도 없다 끌고 가는 건 가능하다고 했죠 왜요? 이게? 보행자로 인정받기 때문이에요 틀렸고 길가장자리 구역에서는 두 대까지 자전거가 나란히 통행할 수 있다 여러분 보시는 하얀색 신선으로 이렇게 생긴 이 부분 이 부분이 길가장자리 구역이에요 여기 진짜 좁거든요 자전거 두 대 나란히 통행할 수도 없어요 아예 물리적으로도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죠 그리고 실제로 법규상으로도 두 대 나란히 교행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맞는 내용은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는 서행 및 일시정지한다 1번이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581번 자전거, 전기자전거 제외하고요 자전거 운전자의 도로 통행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틀린 거 찾아보라는 거예요 어린이가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하였다 전기자전거였으면 당연히 안 되는 거였을 텐데 근데 자전거를 타고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 했어요? 어린이, 노인, 장애인이요 이 세 명은 자전거 타고 보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가능해요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에 허용된 보도를 통행했다 허용이 됐으면 가능하죠 할 수 있죠 도로 파손으로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했다 가능하죠 갈 방법이 없잖아요 부득이하니까 간 거고 통행 차량이 없어서 도로 중앙으로 통행했다 아니죠 차량 없다고 차 도로 중앙으로 들어가고 그러면 위험합니다 언제 차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요게 틀렸어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4번 통행 차량이 없어 도로 중앙으로 통행했다 안됩니다 582번 도로교통법령상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전동키퍼도 떠올리면서 봅니다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이게 보행자가 되죠 탑승한 상태로 가면 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이랑 부딪히게 되면 차 대차 사고가 돼서 보행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가 없게 되죠 바로 끌거나 들고 보행을 해야 됩니다 맞구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데로 다닐 수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야 돼요 3번 전동이름 편의차는 승차정원 한 명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운전할 수 없습니다 승차정원은 딱 한 명으로 제한된 거예요 그래서 개인형 이동장치인 거예요 두 명씩 타고 다니는 경우 많은데 도로교통법 위반입니다 바르지 않은 거니까 3번이 틀렸고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여야 한다 맞는 얘기죠 도로교통법에 다 정해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자전거 등의 통행 방법의 특례에 나와요 자전거는 우측 가장자리로 이동을 하고 횡단보도 때는 내려서 들거나 끌고 가야 되고 밤에는 발광장치 이용을 해야 되고요 승차정원 초과해서 운전해서는 안 되고요 따라서 바르지 않은 거니까 3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583번 자전거 운전자의 교차로 좌회전 통행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또 자전거가 와가지고 자회전 녹색불 났다고 비보호로 이렇게 그냥 가는 경우 이거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은 허용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자전거가 교차로 좌회전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진 신호가 났으면 직진으로 끝까지 가요 여기서 기다려요 그런 다음에 이쪽 직진 신호가 났을 때 그때 이렇게 또 가요 두 번 신호를 타고 가게 돼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훅턴이라고 불러요 훅턴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입니다 자전거가 좌회전하는 방법이 되겠죠 맞는 거 찾아보래요 도로 우측에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해야 된다 어 이게 맞네요 우측 가장자리 붙어서 쭉 가서 건너편에서 교차로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해서 좌회전을 하게끔 하고 있죠 우리 도로교통법 제25조 교차로 통행 방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걸 훅턴이라고 부른다 하는 거 알고 계십시오 답이 1번이 되겠네요 584번 승용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다가 단속이 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처벌 어떻게 되는가 차가 승용자동차가 자전거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거에요 불법이죠 단속이 됐어요 어떻게 처벌 받을까요 일반 도로 전용차로를 통행하는 위반 해가지고 승용자동차 4만원 범칙금 나오게 돼 있죠 1년이야 징역 아니고 30만원 벌금 아니고 범칙금 4만원 통고처분을 받습니다 3번이 맞고 처벌할 수 있죠 따라 답은 3번 범칙금 4만원에 통고처분에 처한다 합니다 585번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전기자전거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 전기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세부기준은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의 안전기준이라는 곳에 나와요 거기에 안전기준에서 이륜자전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전기자전거 부분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 보면 일단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게 전동기가 작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는 법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돼요 너무 무거워도 안 돼요 시속 25km하고 중량 30kg 이게 법이 정하는 상황이고요 세부적으로 안전기준을 보면 모터 출력이 350W 이하여야 되고 전기자전거용 전지 전격전압이 직류 48V를 넘으면 안 돼요 그거 기준이 아닌 거 찾아보라고 했거든요 부착된 장치 무게 포함해서 자전거 전체 중량이 30km 미만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30kg 틀렸네요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시속 25km 이상 움직일 경우에 전동기 작동해서는 안 돼요 여기까지 법이죠 법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면 안 되고요 전동기만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 법이고 모터 출력은 350W 이하이고 전지 전격전압은 직류 48V 350W 이하 48V 이하 이것도 맞는 얘기에요 네 번째 조항은 법에 안 나오고 안전기준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 공부를 하시면 또 쉽게 맞출 수 있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40km 미만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틀렸죠 30km 미만입니다 따라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586번 자전거 운전자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올바른 주행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전거 운전자 밤에 간대요 그죠 전조등과 미등을 켜고 주행을 한다 당연하죠 차도 마찬가지고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킬 수 있는 거 다 켜야 돼요 밤에는 그만큼 그게 안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2번 반사조끼 등을 착용하고 주행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죠 일맥상통한 얘기에요 1번하고 2번하고 반사조끼 뭐냐면 여기 보신 적 있죠 뭐 엑스반도라고도 부르는데 빛이 확 비치면 이렇게 환하게 빛나는 이거 반사조끼라고 합니다 야광대 등 발광장치를 착용하고 주행을 한다 이것도 2번과 3번이 같은 얘기죠 4번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을 이용해서 전방 가시거리를 확보한다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가는데 손전등 이렇게 켜가지고 앞에 전방 가시거리를 확보한다는 거예요 뭐 됩니까 안전운전에 도움이 안되겠죠 네 이거 틀린 내용이에요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587번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한 경우 범칙금 대상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전거가 범칙금 안 내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횡단보도 보행자 통행방에 규정속도위반 이거는 대상이 아닌 거 4번이에요 규정속도위반 왜냐하면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 범칙금의 속도위반 사항에 자전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속도위반이라는 걸 할 수가 없죠 자전거가 시속 몇십 킬로씩 날 수가 없으니까 범칙금 대상이 아닌 거 4번 규정속도위반이 되겠습니다 588번 자전거에 대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두 가지를 찾아보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없다 자전거 등에 뭐가 있습니까 자전거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자전거 도로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어요 자전거 등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거니까요 틀렸고요 1번 2번 자전거 전용 도로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다 했어요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포함됩니다 자전거 도로 보면 도로법 제2조에 보면 도로란 차도 보도 자전거 도로 측도 터널 쭉 해서 이런 것들이 도로라고 해요 자전거 도로 도로에 포함되고요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 도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틀렸죠 1번과 2번이 답이 되겠고요 노인이 자전거를 타는 경우 보도로 통행할 수 있다 보도로 자전거 통행할 수 있는 사람 노인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어린이가 있죠 노인과 어린이는 자전거를 타고 보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통행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거 맞고요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에 통행을 금지한다 원동기장치 자전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 도로는 자전거만 갈 수 있어요 전용이잖아요 이거는 안 돼요 통행이 금지되니까 맞는 얘기에요 따라서 답은 1번과 2번이 되겠습니다 589번 도로교통법령상 자전거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의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두 가지는 했습니다 자전거 도로의 종류가 아닌 걸 찾아보라 이런 얘기죠 자전거 전용 도로 있고요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 있고 자전거 전용 차로 자전거 우선 도로 이렇게 있습니다 자전거 우선 차로라는 말 없고 우선 도로죠 자전거 원동기장치 자전거 겸용 아니 보행자 겸용입니다 자전거 우선 도로 맞네요 자전거 전용 도로하고 우선 도로 있습니다 전용 도로하고 전용 차로하고 구분을 해야겠죠 전용 도로는 도로 자체를 자전거에게만 허락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자전거 전용 차로는 전체 도로에서 하나의 차로만 자전거에게 쓰라고 내준 거 요게 자전거 전용 차로에요 자전거 전용 도로하고 차로 차이 아시겠죠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것은 2번과 3번이 되겠네요 590번 연료의 소비효율이 가장 높은 운전방법은 했습니다 연료를 제일 적게 쓰는 운전방법이 뭐냐 하는 거죠 제일 빨리 최고속도로 주행한다 최저속도로 주행한다 둘 다 맞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적정 속도가 있죠 옛날부터 이거를 경제운전 친환경경제운전 이렇게 불러요 안전속도로 주행하는 것도 맞지 않고 안전한 속도로 주행하는 거랑 소비효율이 높은 운전이랑 또 다른 거죠 다른 얘기에요 경제속도로 주행한다 요거를 우리가 친환경경제운전이라고 불러서 이거를 영어로 하면 에코드라이브 라고 불러요 효율이 높은 운전방법 3번 경제속도로 주행한다 되겠습니다 591번 친환경경제운전방법 에코드라이브요 1번 가능한 빨리 가속한다 급가속 급감속 이런 거 연비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죠 급감속 4번에 또 나와있어요 급감속은 되도록 피해야 돼요 그래서 맞는 거죠 4번이 가능한 빨리 가속하는 거 안 되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시동을 끄고 내려온다 내리막길 시동 끄면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차를 세우겠어요 그만큼 위험하다는 뜻이죠 연료 아끼는 것도 중요한데 내리막길 시동 끄는 거 너무 위험합니다 타이어 공기압을 낮춘다 이것도 아니에요 타이어는 적정 공기압이어야 따라서 적절한 것은 급감속은 되도록 피해 줘야 된다 그게 친환경경경제운전방법으로 적절한 것이 되겠죠 다음은 따라서 4번이 되겠습니다 592번 자동차 에어컨 사용방법 및 점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에어컨을 어떻게 키는가 하는 거죠 처음에 확 틀어가지고 온도를 딱 떨어트린 다음에 그거를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방법으로 해주는 게 제일 적법한 에어컨 사용방법입니다 볼게요 에어컨은 처음 켤때 고단으로 시작해서 저단으로 전환한다 이게 맞는 거죠 에어컨 냉매는 6개월마다 교환 안 해도 됩니다 냉매 같은 거는 오존층 파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죠 오존 파괴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환 안 해주는 게 좋고요 6개월마다 교환하는 게 아니고 필요할 때 물론 교환해야겠지만 주기적으로 이렇게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에어컨의 설정 온도는 섭씨 16도? 엄청 낮은 온도에요 16도는 덜덜덜덜 춥습니다 여름에도 안되고요 에어컨 사용시 가능하면 외부공기 유입모드로 작동하면 효과적이다? 그럼 효율이 엄청 떨어지겠죠 외부공기가 지금 엄청 더울텐데 그 공기를 계속 집어넣으면 에어컨을 계속 고단으로 틀어놔야 돼요 안된다는 얘기고 가장 타당한 것은 처음에 고단으로 키고 그다음에 저단으로 전환해서 유지시켜주는 그런 방법으로 에어컨을 쓰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1번이죠 593번 다음 중 자동차 연비 향상 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했습니다 주유할 때 항상 연료를 가득 주유한다 안되요 이거 그럼 연료 자체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30L 넣으면 30kg이 실려있는 거예요 연료를 반만 채우는 게 좋습니다 2번 엔진오일 교환할 때 오일필터와 에어필터를 함께 교환해 주는 게 좋죠 요한 교환하는 거 필터들도 다 같이 갈아 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이 오일필터 같은 경우는 오일이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필터이기 때문에 이유물질을 걸러 준다는 얘기죠 그럼 그만큼 효율이 높아지니까 바람직한 게 되겠죠 맞는 얘기네요 정지할 때는 한 번에 강한 힘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 제동한다 이걸 뭘 하래요? 급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사용한다 이것도 역시 극가속, 급감속 극가속, 급감속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이것도 아니에요 틀린 얘기죠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엔진오일 교환할 때 오일필터와 에어필터 함께 교환해 준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594번 주행 중에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저단으로 기어를 변속하여 차량 속도를 줄이는 운전방법 이걸 뭐라고 하는가 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차 속도가 훅 줄어드는 현상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거나 빠른 속도에서 저단 기어로 변속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바퀴의 회전 속도보다 엔진의 구동력이 더 낮아져요 더 작아진다는 얘기죠 힘은 좋은데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죠 엔진의 회전 속도가 그러면 그 엔진 자체에서 바퀴를 제어하려고 하는 그 힘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거를 엔진 브레이크라고 불러요 그거를 눈 오는 길이나 내리막이나 이런 데서 풋브레이크를 자꾸 쓰면 베이퍼락 현상이 발생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엔진을 써서 브레이크를 거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걸 엔진 브레이크라 부릅니다 소프 브레이크 아니고 주차 브레이크 아니고 기어정립 아니고 엔진 브레이크라고 부릅니다 용어의 점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595번 다음 중 자동차 연비를 향상시키는 운전방법으로 가장 바람직한 것은 했습니다 연비 향상 운전법 바람직한 거 뭘까요 보시죠 1번 자동차 고장에 대비하여 각종 공구 및 부품을 싣고 운행한다 공구가 무거운 공구들 많죠 그거 싣고 운행하면 그만큼 연료 효율이 떨어지게 되죠 법정 속도에 따른 정속 주행한다 똑같은 속도로 쭉 굴리는 거 굴리듯이 이렇게 운전하는 거 훨씬 효율이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2번이 맞는 얘기죠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수시로 한다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3급이라 그래요 이거 연료 저하의 원인이에요 하시면 안되고 연비 향상을 위해서 타이어 공기압을 30%로 줄여서 운행한다 30%는 공기가 엄청 빠진 거죠 적정 공기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2번 법정 속도에 따라 정속 주행한다 되겠습니다 596번 다음주 운전 습관 개선을 통한 친환경 경제 운전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이거 에코드라이빙이라고 많이 불러요 친환경 경제 운전 연료도 아껴고 환경에 유해한 물질도 배출을 최소화 시키는 운전 이렇게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아닌 거 찾아볼까요 자동차 연료를 가득 유지한다 연료 가득 유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차가 무거워져요 차가 무거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차를 이동시키는데 연료가 많이 소모된다는 것을 뜻하고 연료가 많이 소모되면 배기가스 방출량이 커지게 되고 결국 배기가스 방출량이 커지게 되면 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는 거죠 따라서 친환경 경제 운전이 아닙니다 1번이 답이 되겠고요 출발을 부드럽게 하고 정속 주행을 하고 경제 속도를 준수한다 하는 거죠 그거 말고도 공회전 최소화도 있어요 공회전 최소화 이것까지 해서 친환경 경제 운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아닌 것은 자동차 연료를 가득 유지한다고 했던 1번이 아닌 답이 되겠습니다 997번 다음 중 자동차의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은 했습니다 타이어 공기압은 적정으로 해야 되고요 에어컨 작동은 고단에서 시작해서 저단을 유지시키는 거고요 엔진 오일을 교환할 때 오일 필터와 에어클리너는 교환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다 할 때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동차 연료는 절반 정도만 채운다 그 연료 자체가 무게가 나가기 때문이죠 절반 정도 채우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친환경 경제 운전 방법 4번 연료는 절반만 채운다 되겠네요 598번 수소 자동차 관련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차량 화재가 발생했을 때 차량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으로 피했다 맞죠? 피해야죠 터지면 안 되니까 수소 누출 경고등이 표시되었을 때 즉시 안전한 곳에 정착 후 시동을 끈다 그래야겠죠 터지면 안 되니까 수소 승용차 운전자는 별도의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요걸 아마 답으로 고르시는 분 많을 거예요 맞습니다 승용차는 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해요? 35인승 이상 대형 버스 수소 자동차 충전소에서 운전자 임의로 충전소 설비를 조작하면 안 돼요 충전원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주유소처럼 셀프주유가 안 되는 거예요 충전원이 반드시 자격을 가진 충전원이 와서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네요 599번 경제운전에 관한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경제운전 요즘에 에코드라이브라고 해서 많이 하고 있죠 어떻게 하면 연료를 절약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것 찾아볼까요? 내리막기 운전시 가속 배달을 밟지 않는다 엑셀에서 발을 떼고 있는 거죠 그럼 어차피 굴러갈 거니까 굳이 엑셀을 밟아서 기름을 뗄 필요가 없는 거죠 맞고요 경제적 절약을 위해서 유사연료를 사용하는 이게 틀렸네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유사연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유사연료인데 휘발유하고 배합 비슷하게 섞어가지고 성분도 다른 건데 일단 뭐 불만 붙어서 터지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내는 거예요 그런 거 차에다 넣었다가는 엔진 다 터집니다 다 기스나고 뭐 차 엉망되는 거죠 그게 엉망되어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가다 시동공간 꺼져요 아주 위험하거든요 유사연료 쓰시면 안 됩니다 바람직하지 않은 건 2번이 답이겠고요 출발 천천히 하고 급정지 하지 않습니다 3급이라고 그러죠 급출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 3급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게 에코드라이빙의 어떤 정석 같은 겁니다 주기적으로 타이어 공기압도 점검을 해줘야겠죠 타이어 공기압이 생각보다 연료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공기압이 너무 많이 들어도 안 되고 너무 적게 들어도 안 됩니다 적정 공기압이 들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0번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관한 법률상 환경 친화적 자동차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는 환경 친화적 자동차 아닌 거 뭐냐 이거죠 전기 태양광 하이브리드 수소 중에 태양광이요? 태양광 자동차 들어 보셨어요? 아직 없습니다 이거는 일단 법에서 정하는 차는 전기 자동차 하고요 그리고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를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그리고 수소차 이것까지 환경 친화적 자동차에 해당을 하죠 태양광은 없습니다 법이 안정하고 있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601번 다음 중 수소 자동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모든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고학 가스 안전관리법령에 따라 운전자 특별교육을 이수를 하여야 된다 모든 수소 자동차는 교육을 이수하는게 아니에요 대형 버스만 이수를 합니다 틀렸고요 수소 자동차는 수소를 연소시키기 때문에 환경오염이 없어요 물과 전기만 발생돼요 완전 친환경차죠 따라서 틀렸어요 3번 수소 자동차에는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폭발 방지를 위한 별도의 안전장치가 없을리가 없죠 다 있죠 안전벨프 다 있어가지고 그게 개방되면서 수소가 전부 다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래서 폭발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죠 틀렸고요 4번 수소 자동차 운전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하고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된다 읽어만 봐도 4번이 답인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모르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2번이요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가장 적절한 운전방법을 보냈습니다 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방법 미세먼지가 뭐냐면요 엔진에서 흙비밥죽 폭발배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피스톤이 왔다갔다 하면서 들어와서 터지고 나가고 들어와서 터지고 나가고 이렇게 되는데 이때 벽면에 검은색 때가 끼죠 때가 끼고 그러면서 제대로 연소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100이 들어와서 90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이 10 정도가 제대로 연소가 안 된 상태가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밖으로 이게 빠져나가게 되는데 요게 바로 그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나오지 않게 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출발할 때 가속페달을 힘껏 받는다 이거 급가속이죠 급가속하면 이런 현상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이게 100이 떨어져서 90이 가는 거는 정상적일 때고 급가속하고 그러면 이게 더 80, 70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이게 더 20, 30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만큼 더 안 좋겠죠 급가속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반대되는 얘기네요 그죠? 1번 아니면 2번이 답이겠네요 그죠? 이거 맞는 얘기죠 급가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번은 주행할 때 수시로 가속과정지를 반복한다 가속정지 가속정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단으로 달리고 2단으로 달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지겠죠 즉 힘이 많이 필요한 연료를 많이 소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역시 미세먼지도 많이 생겨나게 되겠죠 이것도 틀린 답이고 정차 및 주차를 할 때는 시동을 끄지 않고 공회전을 한다 공회전을 하게 되면 계속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는 거니까 역시 이것도 미세먼지 많이 생기겠죠 따라서 적절한 운전 방법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급가속을 하지 않고 부드럽게 출발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3번 다음 중 수소자동차의 주요 구성품이 아닌 것은? 연료전지 시스템, 수소저장용기, 내연기관에 의해 구동되는 발전기, 구동용 모터 연료전지 시스템 여기 있죠? 연료전지 수소저장용기 여기 탱크 있죠? 내연기관 자체가 없습니다 수소자동차는 발전기는 연료전지에서 발전하는 거죠 그런데 내연기관에 의해서 구동되는 건 아니에요 3번이 답이 되겠고 구동용 모터 있죠? 여기 모터를 전달돼서 동력을 얻습니다 따라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604번 다음 사례 중 친환경 운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맞는 것 두 가지 찾아볼게요 맞는 것 두 개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와 관련이 있다 말이 어렵죠? 교토의정서 2005년 2월 16일에 발효된 내용이고요 교토에서 선진국들이 모여 가지고 온실가스를 여기까지 감축하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한 일이 있었어요 그게 교토의정서가 되겠고요 맞는 내용이고요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물질에는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등이 있다 질소산화 NOx 산화가 1도 있고 2도 있고 계속 붙는 거죠 질소산화물 등 이런 것들이 대기오염 물질이죠 이것도 맞아요 이 문제는 사실 좀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죠 1번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동차 실내 온도를 높이기 위해 엔진 시동 후에 장시간 공회전을 한다 공회전은 에코드라이빙에 도움이 안됩니다 수시로 자동차를 검사하고 주행거리 2000km마다 엔진오일을 무조건 교환해야 된다 이 무조건이란 말 나오면 거의 운전면허 시험에서는 틀린 얘기죠 그리고 2000km도 아니에요 10,000km에요 따라서 1번과 2번이 맞는 것이 되겠습니다 605번 다음 중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했습니다 요즘 자동차 종류가 되게 많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가솔린 자동차 양대산맥인 디제이자동차가 있고 또 요즘 나오는 전기차 있죠 전기차 전기차도 있고 수소차도 있고 막 되게 다양한데 수소차는 아직 보급이 많이 안됐고 전기차가 요즘 거의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여러분 많이 아시는 테슬라 아주 유명하죠 전기차로 전기차와 가솔린을 합친 요걸 하이브리드라고 하죠 토요타가 아주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프리우스라는 차인데 연비가 거의 30km 넘어요 이게 엄청 연비가 좋게 나오는 차죠 전기와 함께 구동을 하기 때문이에요 요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료의 종류들인데 그 중에서 가장 유해한 배기가스를 많이 내는 게 뭘까요? 일단 전기차는 배기가스 없고요 가솔린하고 디젤인데 디젤이 바로 화학적으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차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젤차 같은 경우는 요즘 클린디젤이니 블루텍이니 미세먼지라든지 불완전 연소된 연료들을 다시 태우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가솔린은 그런 거 없죠 왜요? 상대적으로 디젤이 배기가스를 훨씬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이런 대책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자동차는 바로 디젤 자동차인데 그 중에서도 노후가 됐대요 그러면 엔진이 노후가 되면은 그만큼 불완전 연소도 많아질 것이고 미세먼지도 많아지겠죠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4번 노후된 디젤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 LPG는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건 가스죠 가스 가스 차량도 연료 중에 하나 들었고요 LPG가 또 미세먼지가 없는 편에 속해요 그래서 요즘 청정연료다 그린 자동차다 뭐 얘기 많은데 LPG도 하나의 연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유해한 배기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건 노후된 디젤 자동차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06번 친환경 경제운전 중 관성주행 방법이 아닌 것을 해냈습니다 관성주행이 뭐냐 하면요 달려오던 속도 그대로 관성으로 쭉 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언덕길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서 쭉 내려가는 길 있죠 이렇게 내려가는 길 여기서 엑셀에서 발을 떼고 엑셀을 밟지 않아서 스로틀 밸브를 열지 않는 거죠 연료를 분사하지 않고 그 자체 그대로 거리를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요 동안은 연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연료도 절감할 수 있고 환경적인 영향도 낮출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 관성주행하는 방법이 아닌 게 뭐냐 했어요 교차로 진입 전에 미리 가속 페달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활용한다 즉 푸브레이크를 써서 브레이크를 밟는다는 건 그만큼 속도가 많이 남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빨간 신호등이 보인다 그러면 저 앞에서부터 이미 엑셀에서 발을 떼고 엔진 브레이크를 통해서 속도를 미리 낮춰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관성주행의 기법이 되고요 형제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다 계속 가속 페달을 밟으면 관성 주행이라고 할 수 없죠 이거는 달려오던 속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힘을 발생시키는 거니까 아닌 게 되겠죠 이번이 답이겠고요 내리막길에서는 엔진 브레이크를 적절히 활용한다 그죠 엔진 브레이크 적절히 써서 푸브레이크를 밟지 않고도 브레이크를 쓰는 방법이 되겠고 오르막길 진입전에는 가속해서 관성을 이용한다 여기 올라갈 때 엑셀을 왕 밟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미 이전부터 천천히 속도를 내와서 탄력으로 그대로 올라가는 거죠 그럼 엑셀을 쓰지 않고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관성주행 기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관성주행 방법이 아닌 것은 형제에서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계속해서 가독 페달을 밟는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907번이요 다음 중 자동차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 EGR 장치라고 하는데 주로 억제하는 물질이 뭐냐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가 연료가 들어와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하잖아요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배기가스를 다시 빨아들여 가지고요 일부를 전부 다 빨아들인 건 아니고 일부를 빨아들여 가지고 다시 연료 주입 통로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된 연료 100짜리랑 다 타고 남은 연료 10짜리가 섞이게 되는 거죠 그럼 효율이 별로 안 좋겠죠 깨끗한 연료가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연소 될 때 연소의 온도가 높잖아요 100짜리 깨끗한 연료가 들어오면 빵 터지면서 연료의 효율도 최고가 높기 때문에 온도도 아주 높게 올라갑니다 온도가 높게 되면 연료에서 어떤 물질이 발생하냐면 질소산화물이 발생해요 온도가 높을 때요 일산화질소 이산화질소 이런 게 생기거든요 이게 온실가스라고 불러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에요 얘가 그러면 이걸 억제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올려 가지고 연료에다가 이걸 섞는 거예요 그러면 연료가 효율이 별로 좋지 않아 지겠죠 들어가면서 빵 터지면 예를 들면 온도 100도가 터져야 되는데 90도가 터지고 이러는 거예요 터지긴 터지겠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와요 그래서 온실가스가 적게 배출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일종의 유액가스 저감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이제 EGR이라고 부르는 장치예요 시스템이 EGR이 억제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 NOx가 되겠고요 요렇게만 들으면 EGR이 아주 좋은 장치구나 요걸 잘 활용해야겠네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깨끗한 연료가 아니고 약간 더러운 연료가 들어오게 되면 이 엔진 내부실이 어떻게 될까요 때가 끼게 돼요 여기 실린더 이쪽 벽에 까맣게 때가 끼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엔진이 연소가 불완전 연소가 발생한다고 했죠 아까 이렇게 불완전 연소가 발생하게 되면 미세먼지가 발생하게 돼요 질소산화물은 줄어들지만 미세먼지는 늘어나요 반대로 깔끔하게 터트려 주면 미세먼지는 줄어들지만 질소산화물이 늘어나요 트레이드 오프 가게 즉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고 한쪽이 늘면 한쪽이 줄고 이런 관계에 있어요 둘 다 줄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뭐 여기 배기구 쪽에 요소수 같은 거 뿌려 가지고 미세먼지 같은 거 저감시키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들이 강구되고 있는데요 그런건 블루텍이라고 하죠 벤치사에서 개발하는 기술인데 아무튼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무튼 EGR이 억제하는 물질은 질소산화물이고요 대신 질소산화물 억제하는 대신에 미세먼지는 늘어난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질소산화물 1번 되겠습니다 608번 다음 중 수소자동차 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수소자동차 점검이요 수소는 가연성 가스이므로 수소자동차의 주기적인 점검이 필수적이다 그쵸 위험하니까요 2번 수소자동차 점검은 환기가 잘 되는 장소에서 실시해야 된다 그죠 연료가 가연성 가스니까요 맞구요 3번 수소자동차 점검 시 가스 배관 라인 충전구 등의 수소 누출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된다 맞죠 수소가 누출되면 안 되니까 4번 수소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는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 점검해야 할 의무가 없지 않죠 있죠 안전 점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틀린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09번 수소자동차 운전자의 충전소 이용 시 주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충전소 이용 주의사항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수소자동차 충전소 주변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맞죠 가연성 가스니까요 2번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 자동차를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일반 내연기관차도 기름 노타가 차 이동할 수 없어요 충전 다 완료된 다음에 이동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구요 3번 수소자동차 연료 충전 중에는 시동을 꺼야 됩니다 이거는 내연기관도 다 마찬가지예요 4번 충전소 직원이 자리를 비웠을 때 임의료 충전기 조작하지 않습니다 이거 맞아요 충전원만 충전 직원이라고 하죠 충전원이 전문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만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연료 충전 중에 자동차 이동한다고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610번 다음 중 수소자동차 연료를 충전할 때 운전자 행동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연료 충전 시 운전자 행동 그죠 1번 수소자동차의 연료를 충전하기 전에 시동을 꺼줘야 되죠 터지면 안되니까 맞구요 수소자동차 충전소 충전기 주변에서 흡연을 하면 안되죠 가연성이니까 터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안되죠 적절치 않은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구요 3번 수소자동차 충전소 내의 설비 등을 임의로 조작하지 않았다 임의로 조작하면 안되죠 충전원이 직접 해줘야 됩니다 4번 연료 충전이 완료된 이후 시동을 걸었다 그래야 된다고 했죠 시동 중간에 걸면 폭발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치 않은 것은 주변에서 흡연하는 거 적절치 않죠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화물을 적재한 덤프트럭이 내리막길을 내려오는 경우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을 했습니다 화물을 실은 덤프트럭이 언덕을 내려오는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어 중립해 놓고 연료 절약한다 중립해 놓으면 긴급하게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차가 말을 듣지 않게 되죠 이거는 안전 운전방법이 아닙니다 내리막에서 기어 중립 위험합니다 안 오는 게 좋고요 브레이크 페달을 나누어 밟으면 제동에 효과가 없어 한 번에 밟는다 한 번에 밟는 이걸 뭐라 그래요 급제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앞차의 급정지를 대비해서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한다 이게 맞죠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해서 급제동 급출발 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설 수 있게 충분한 차간 거리가 중요합니다 명호기를 크게 올리고 속도를 높이면서 신속하게 주행한다 아니죠 속도를 높인다 그러면 그만큼 연료를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니게 되겠죠 가장 안전 운전방법은 앞차의 급정지에 대비해서 충분한 차간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죠 612번이요 다음 중 화물의 적재 불량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운전자의 조치사항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했습니다 화물차 적재 불량 특히나 요즘에 12대 중과실로 편입이 되어 있죠 화물 고정조치 위반 화물차에서 물건이 떨어져 가지고 그 차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그러면은 12대 중과실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고벌이 됩니다 그거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이게 맞는 얘기네요 화물 하시는 분들 이건 갑바라고 표현하는데 영어로 하면 커버죠 커버 일본식 표현이죠 커버에요 커버 덮개를 씌운다 내비타이어 등 고정된 부착물은 점검할 필요가 있죠 떨어지고 그러면 안 되니까 화물의 신속한 운반을 위해 화물은 단단하게 묶습니다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화물을 고정해야 돼요 아무리 짧은 거리를 가도 고정합니다 그래서 조치상 맞는 것은 화물을 싣고 이동할 때는 반드시 덮개를 씌운다 알겠습니다 613번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에 대한 설명 중에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짐 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화물을 적재할 때는 적재함 가운데부터 좌우로 적재한다 이거 맞는 얘기죠 앞부분이고요 위에서 바라보는 화물적재 부분이 있으면 적재함 가운데부터 씻기 시작해서 여기 싣고 여기 싣고 여기 싣고 여기 싣고 이렇게 싣어야 된다는 거예요 화물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를 한다 이건 아니에요 중심이 여기쯤에 있다고 해서 적재함 뒤쪽부터 적재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차량 자체의 무게가 있고 또 앞과 뒤에 축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뒤에 부터 실을 필요가 없어요 짐을 싣게 되면 앞부터 짐을 싣게끔 차가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에다 짐을 싣으면 차가 바퀴가 이렇게 있던 차가 이렇게 뒤집어지게 돼요 앞바퀴가 이렇게 들리죠 전도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옳지 않는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2번이 다르겠고요 계속 보죠 적재함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무거운 화물을 적재한다 그 위에 가벼운 걸 까는 겁니다 밑에 무거운 걸 먼저 놓고 그 다음에 가벼운 걸 설치를 하는 거죠 가벼운 걸 놓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짐을 싣어야 됩니다 화물을 모두 적재한 후에는 화물이 차량 밖으로 낙하하지 않도록 고정한다 화물 고정 조치죠 이거 위반해서 사고 나면 12대 중과실입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건 2번 화물자동차는 무게중심이 앞쪽에 있기 때문에 적재함의 뒤쪽부터 적재한다 틀리는 게 되겠습니다 614번이요 대형 및 특수자동차의 제동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큰 차들 어떻게 정지하는가 하는 거죠 하중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차 무거우면 그만큼 제동거리가 길어지죠 또 타이어 공기압과 트레드가 고르지 못하면 제동거리가 달라진다 타이어가 공기압이 제대로 안 들어가고 너무 많거나 너무 적거나 혹은 또 트레드가 차 바퀴 문이 있죠 파여있는 홈 그런 것들이 고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또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맞죠 같은 얘기가 써있네요 차량의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짧아진다 적재량이 커지면 무게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실제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4번이 답이 되겠네요 615번 다음 중 저상버스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는 이 버스가 저상버스죠 여기 올라탈 때 계단이 따로 없어요 그냥 타고 카드되면 바로 그냥 걸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북도처럼 생겼죠 그리고 여기 발판이 쭉 나와서 인도에 딱 대줌으로써 필체어 장애인이 바로 타고 내릴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저상버스입니다 일반적일 때는 여기가 또 떠 있는데 틸팅이라고 해가지고 차가 이렇게 기울어요 이쪽으로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떠 있는데 여기는 거의 다 있죠 틸팅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인도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져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게 이렇게 하는 요 버스가 저상버스예요 요거와 관련된 설명인데 가장 거리가 먼 것을 골라보래요 노약자 장애인이 쉽게 탈 수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차체 바닥의 높이가 일반 버스보다 낮아요 그래서 쉽게 타고 내리고 할 수가 있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가 되어 있다 여기 경사판 있죠 보시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휠체어 타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일반 버스에 비해 차체의 높이가 2분의 1이다 2분의 1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 낮지는 않고 바퀴보다 조금 낮은 높이 요정도 계단 두 개 정도 높이가 없어요 2분의 1은 아니에요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 616번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화물자동차 운수사법에 따른 자동차에 한한다를 운전한 경우 운전자 처벌 규정은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렉카 있죠 렉카 렉카 차죠 정신명칭은 렉카가 끌어당기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렉커에요 렉커 렉커 차가 맞는 거죠 렉커 차를 운전한 경우 렉커 차이고 화물차거든요 여기 보면 황색으로 되어 있어요 노란색이에요 견인특수차를 운전을 했는데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지 않았대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있거든요 설치하지 않았으면 처벌 규정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운행기록계를 미설치한 승합자동차 7만원에 범칙금이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어요 잘 외워놓으셔야겠죠 견인특수차 렉카차요 운행기록계 설치하지 않으면 범칙금 7만원입니다 답은 4번이 되겠네요 617번 다음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이건 여러 개의 바퀴막 달려있는 거 있죠 큰 화물차들 이런 얘기합니다 알맞은 것을 찾아볼까요 1번 화물의 적재량에 따라 하중의 변화가 크다 맞네요 이게 맞는 얘기죠 화물을 얼마나 많이 실었느냐에 따라서 2개 실었을때랑 4개 실었을때랑 실리는 힘이 2배가 되죠 그만큼 하중의 변화가 큰거죠 맞는거죠 1번이 답이구요 2번 압축의 하중은 조향성과 무관하다 여기가 이제 앞쪽축이거든요 압축 여기도 압축이고 차의 뒤축이고 압축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바퀴를 조금만 틀어도 획 돌아갑니다 그만큼 조향성에 깊게 관여를 하게 되죠 무관하지 않아요 틀렸고 3번 승용차에 비해 압축이 하중이 크죠 그만큼 무게를 많이 실으면 압축에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니까 하중이 큽니다 틀렸고 4번 승용차보다 차축의 구성형태가 단순하다 단순하지 않죠 딱 봐도 안단순하잖아요 압축만 2개고 뒤축만 3개인데 이걸 바퀴와 바퀴를 연결하는 이걸 축이라고 하거든요 승용차는 딱 2개축 밖에 없잖아요 압축과 뒤축 밖에 없는데 압축이 2개 뒤축이 3개란 말이에요 구성형태가 복잡하죠 따라서 틀렸어요 그래서 화물차 특성으로 알맞은 것은 적재량에 따라 하중 변화가 크다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18번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등록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유상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 이래요 노란 남바 얘기하는 거죠 노란 남바 운전자들이 갖춰야 될 기본 자격증이 바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에요 뭐냐면 보이시죠 이게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에요 딱 써 있죠 화물운송종사 자격증 이렇게 이게 있어야 돈을 받고 운전하는 유상운송을 할 수 있는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처음에 적성검사도 받아야 되고 적성검사 받고 적합한정 받은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을 60점 이상 받아야 되고요 받고 나서 합격자 교육 8시간을 받아야 이 자격증을 줍니다 그 다음부터 화물일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통안전공단이 주관하고 있는 자격증이죠 그래서 답은 2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되겠고요 근거법률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8조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 자격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험도 합격해야 되고 교육도 받아야 돼요 받게 되면 화물종사 자격증을 이제 부여를 받게 되고 일반 화물 개인 화물 하시는 분들은 요거를 반드시 취득하고 운전을 해야 됩니다 누가요? 영업용 화물자동차 짐 날라주고 돈 받을 때요 해야 됩니다 반드시 갖춰야 되는 자격증은 2번 화물운송종사 자격증이 되겠습니다 619번 다음은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특성이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의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짐을 잔뜩 실은 자동차들은 회전 반경이 평상시에 이렇게 길었었는데 갑자기 확 줄어든다거나 확 늘어난다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맞네요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1번이 답이 되겠고요 긴 축강거리 때문에 안정도가 현저히 높죠 차의 축강거리가 긴 거예요 이렇게 일반 승용차는 축강거리가 짧죠 이렇게 짧은데 이렇게 길어요 그만큼 안정적이겠죠 높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승용차에 비해 핸들 복원력이 원활하지 못해요 그래서 조향이 승용차처럼 획 획 이렇게 안 되죠 차체의 무게는 가벼우나 크기는 승용차보다 크다 차체 무게도 자체도 훨씬 무겁죠 가볍지 않아요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화물의 종류에 따라 선해방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1번 되겠습니다 620번 다음 중 운송사업용 자동차 등 도로교통법상 운행기록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바람직한 운전 행위는 운행기록계에요 우리 타코메타라고 부르는 운행기록계를 장착한 자동차가 어떻게 운전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운행기록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안 되겠고 그죠? 당연히 설치되어 있어야 되겠고요 고장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운행기록계가 설치된 자동차 운전 행위 고장 났으면 고쳐야죠 그대로 달고 다니면 안 되고 운행기록계를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로 운전하는 행위 본래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겠죠 이것도 틀렸고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이게 맞는 행위죠 이렇게 해야 타코메타를 제대로 운영하는 자동차 운전자가 되겠죠 다음은 4번 주기적인 운행기록계 관리로 고장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행위 되겠습니다 621번 제1종 대형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청력의 기준은 청각은 대형하고 특수면허 두 개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1종 대형과 특수면허에만 청각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청력 기준이 얼마냐 했는데요 도로토보 시행령 45조에 보면 55dB를 정하고 있어요 보청기 사용자는 40dB까지 들을 수 있어야 1종 대형과 특수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55dB 되겠습니다 622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대형 화물 자동차의 특징이요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가 달라지겠죠 차가 이렇게 있으면 화물을 이렇게 싣고 가는 거죠 원래는 중심이 여기 있었습니다만 짐이 여기 실림으로써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중심 위치 달라지겠죠 1번이 맞는 얘기고요 중심은 상하의 방향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다 당연히 변화가 있죠 지금 싫으면 무게 중심이 이쪽으로 더 쏠리게 되고 내려가고 뒤로 가고 이렇게 되겠죠 변화 있죠 중심 높이는 진동 특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가 없죠 당연히 중심 높이 때문에 진동이 이쪽 뒤로 쏠리게 되면 막 앞쪽에 떨리게 되고 앞쪽으로 쏠리면 뒤가 떨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고 진동 특성이 없어서 대형 화물 자동차의 진동각은 승용차에 비해 매우 작지 않아요 당연히 진동 특성이 있죠 화물차 그만큼 앞뒤가 길고 진동각이 크니까 따라서 승용차에 비해서 진동각이 크다 틀렸다고 했죠 따라서 알맞은 거 고르라고 했죠 적재 화물의 위치나 높이에 따라 차량의 중심 위치는 달라진다 라고 했더니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3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대형 화물 자동차 운전 특성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높죠 높다 왜냐하면 차 이렇게 있으면 바퀴가 여기 여기 있어서 축간 거리가 길죠 축거라는 게 이런 축간 거리를 말해요 자동차 바퀴에 축간 거리가 축건데 이게 길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는 축간 거리가 이 정도로 짧죠 화물차는 축간 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훨씬 안정도가 높은 특성을 갖고 있죠 고속 주행 시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인 직진 안전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그죠 만약 짐을 이쪽에 많이 실었어요 그러면 앞쪽 바퀴에 무게가 좀 떨어지면서 왼쪽이나 오회전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흔들흔들흔들 이렇게 이렇게 눌리는 거죠 그러면 획획획획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좌회전이 쭉 매끄럽게 돌아가지 못하고 휙휙휙 도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이렇게 직진 안정성이 나빠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맞는 거 찾는 거니까 지금 맞는 얘기입니다 2번은 3번 운전대를 조작할 때 소형 승용차와는 달리 핸들 복원이 원활하지 못해요 승용차처럼 이렇게 획 돌아갔다 획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잘 안 된다는 얘기죠 운전석이 높아서 이상기후일 때는 시야가 더욱 좋아진다 이상기후라는 게 어떤 거예요 뭐 집중호우가 내리거나 안개 끼거나 이랬을 때 운전석이 높다고 해서 앞이 더 잘 보이나요 안개 꼈는데 장사가 없죠 당연히 안 되는 거고 운전석 높아서 이상기후가 생기면 시야가 더욱 좋아지진 않죠 물론 높이 있어서 멀리 볼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안개 끼면 서로 안 보이는 거 마찬가지예요 시야가 더욱 좋아지거나 이런 거는 운전석의 높이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2번 고속주행 시에 차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직진 안정성이 나빠지는 경우가 있다 되겠습니다 624번 다음 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사각지대와 제동시 하중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는 것은 사각지대가 뭐예요 백미로 이렇게 보는데 안 보였어요 분명히 근데 갑자기 확 나타날 때 어디 있었던 거예요 이게 사각지대에 들어 있었다 이거예요 분명히 안 보였는데 어깨 너머로 직접 눈으로 보면 보이는 이런 현상 그게 사각지대가 되겠죠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 같이 1,2,3,4,5번 지역에 차가 이제 들어 있거나 사람이 서 있게 되면 탑승해 있는 운전자의 백미로 시각에는 보이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화물차의 사각이 일반 승용차의 사각보다 훨씬 많고 큽니다 알맞은 걸 찾아보려고 하시니까 찾아볼까요 사각지대는 본인이 있는 차와 없는 차가 별로 차이가 없다? 아니죠 앞에가 있느냐 없느냐가 사각지대를 훨씬 크게 하고 적게 하고 하죠 차이가 당연히 있고요 앞뒷바 제동력은 하중에 변화하는 관계가 있죠 당연히 제동력이 무게가 많이 실리게 되면 제동력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니까 운전석 우측보다는 좌측 사각지대가 훨씬 넓다 우측보다는 좌측 사각지대가 훨씬 넓다 넓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측이 좌측보다 사각지대가 훨씬 많죠 이거는 우측보다는 좌측이 넓다 그러시니까 틀린 얘기가 되겠죠 4번 화물하중에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죠 화물 많이 실으면 제동 거리가 길어지게 되죠 맞는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4번 화물하중에 변화에 따라 제동력의 차이가 발생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625번 다음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적재량과 실제의 제동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했습니다 적재량 짐을 많이 실으면 제동거리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겠죠 실제 40톤일 때는 84m 44톤일 때는 95m 48톤일 때는 104m 52톤일 때는 112.5m로 제동거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동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볼게요 1번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바퀴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어 이거 맞는 얘기죠 중량이 커지면 정지시간이 길어지니까 맞는 얘기입니다 1번이 답이네요 맞구요 2번 하중의 변화에 따라 앞뒤 바퀴가 정지하는 시간의 차이는 큰 차이가 나죠 앞쪽으로 우개가 많이 실려있는 것과 골고루 짐이 실려있는 것에 정지시간 차이 당연히 발생하겠죠 없지 않아요 3번 타이어의 공기압과 스레드가 고르지 못해도 제동거리에는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나요 마찰력 자체가 다를텐데 그죠 큰 차이가 있게 되구요 4번 차량의 중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길어진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맞은 설명은 브레이크가 작동하여 바퀴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던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26번 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종 특수면허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환차 이 3개가 특수면허죠 옳은 걸 찾아보래요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소형 견인차 보면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전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적재중량이라고 했으니까 총중량이거든요 총중량은 차량 중량에 적재중량을 더한 값이거든요 총중량이 3.5톤 이하인데 적재중량이 그러면 차중량이 0일 순 없잖아요 차 무게 자체가 있는데 그죠 무조건 이게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중량이 적재중량보다 더한 값이 총중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적재중량 3.5톤이고 총중량 3.5톤이면 차 무게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3.5톤을 넘어가게 되겠죠 소형 견인차는 적재중량 3.5톤 견인 특수자동차 운전 못해요 1종 특수의 소형 견인차 가지고 있으면 그걸 못하는 거죠 2번이요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특수면허 부분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보면 2종 보통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럼 2종 보통 면허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요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볼까요 2종 보통 면허에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소형 견인차 면허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겠죠 2종 보통 가능한데 2종 보통이 이게 가능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계속 보죠 군안차 면허는 승차정원 12명인 승합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군안차 면허는 군안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쓸 수 있는데 2종 보통 면허 차에 보면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운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기에서는 12명인 승합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요건 안 되죠 10명 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4번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대형 견인차 면허는 견인형 특수차랑 2종 보통 면허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 적재중량이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적재중량이 10톤 화물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틀렸어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2번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627번 대형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대형차 운전 특성이요 무거운 중량과 긴 축거 때문에 안정도는 높으나 핸들을 조작할 때 소형차와 달리 핸들 복원이 둔하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서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전성이 좋아지지 않죠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면 직진 안전성이 안 좋은 거에요 왜냐하면 옆에도 보고 앞지르기 하는 차는 있는지 오른쪽에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차는 있는지 이런걸 확인을 하면서 직진을 해야 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앞만 보고 운전하면 직진 안전성은 나빠지는 겁니다 잘못된 거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속 보죠 3번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서 선회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회전하는 특성이 변화한다는 거죠 적재량에 따라서 또 화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에요 맞죠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서 안정성이 크게 변한다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무거운 짐 싣거나 출렁거리는 짐 싣거나 그러면 훨씬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소형차에 비해 운전성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전성이 좋아진다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28번 다음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는 몇 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몇 미터 안에 들어갈 기준으로 맞는 것은 자동차 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최대 길이 몇 미터일까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는 길이는 13m 연결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6.7m 까지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차의 길이는 13m 구요 연결된 차가 있다 뒤에 최대 길이가 16.7m 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m 짜리 차가 보통 뭐 있냐면 대형 승합 이라고 부르는 버스가 있어요 16.7m은 우리가 추레라 라고 부르는 세미 트레일러가 있어요 버스는 13m가 제한이고 세미 트레일러는 16.7m가 제한이에요 자동차의 길이는 몇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했으니까 연결 자동차 얘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13m를 넘으시면 안되겠어요 4번 13m가 되겠습니다 629번 대형 승합 자동차 운행 중 차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했습니다 대형 승합 자동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에요 버스 운행할 때 버스 차 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했대요 김전하시는 분이 이때 운전자 처벌 어떻게 되느냐 도로토포츠 49죠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의 현재의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이것을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승객의 차 안 소란 행위 방치 운전은 승합 자동차의 경우 대형 승합 자동 버스죠 이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범칙금만 있는게 아니고 벌점이 같이 따라 붙는데 승객의 차 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은 벌점이 무려 40점이나 돼요 변호가 정지됩니다 41이 들어오게 돼요 운전으로 일을 계속 못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버스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범칙금 10만원에다가 40일 동안 운전 못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이거 처벌 조항으로 맞는 것은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40점이 주어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30번이요 4.5톤 화물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했습니다 화물 적재함에 사람 태웠을 때 범칙금 얼마냐 하는 거죠 화물 적재함에 승객을 탑승하면 4.5톤 화물 자동차죠 여기 승합 자동차 등에 해당하죠 5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631번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고속버스는 대형 승합 자동차고요 그러면서 여객 자동차예요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 볼게요 밤에 깜깜할 때 어떤 등을 켜야 되는가 하는 거죠 도로통법 시행령에 보면요 차는 밤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게 돼 있고 실내 조명등도 켜게 되는데 실내 조명등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가 켜게 돼 있어요 고속버스는 여객자동차인 건 당연하고 승합자동차에 해당하죠 대형 승합자동차니까 고속버스예요 이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내 조명등도 켜야 돼요 실내 조명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기 답 1번이죠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에 실내 조명등까지 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32번 도로교통법상 차의 승차 또는 적재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보겠습니다 운전자는 승차인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킨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하겠죠 운전자는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문발차라고 하는데 문 열고 출발하는 거 말하죠 이런 거 안 되고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겠죠 당연히 맞고요 운전자는 역류화나 동물의 안전을 위하여 안고 운전해야 된다 안고 운전하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사고 확 났을 때 나도 다치지만 동물이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 한번 확인 먼저 하시죠 반려동물 동승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반려동물과 동승시엔 안전운전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예방해야 합니다 반려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리드줄을 안전벨트 등에 고정하거나 드라이브 박스 안에 고정하고 유리창 개폐 잠금장치로 뒷유리를 잠급니다 사랑하는 반려견과 본인의 안전운전을 위한 약속 잊지 마세요 그래서 안고 운전하는 것도 원래 법으로 못하게 되어 있어요 영유아나 동물 안고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동물도 그렇지만 아이들 있죠 아이들 안고 운전하는 경우인데 굉장히 위험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까지 8세 이하는 전부 카시트 장착 의무입니다 따라서 틀린 거 고르려고 했으니까요 안고 운전한다고 했던 4번이 틀린 답이 되겠네요 633번 화물자동차의 적재함을 리탈 방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사진 보세요 저 여기 하수관과 같은 콘크리트 관인데 끈 두개로 이렇게 묶어 놨어요 여러분 저거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제대로 묶지 않은 것 같죠 저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아볼게요 화물자동차에 폐쇄형 적재함을 설치해서 운송을 한다 이렇게 해야 안전하죠 박스형 딱 쳐 가지고 이렇게 박스 딱 쳐 가지고 차 있는 거 있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고 효율적인 운송을 위해서 적재중량의 120% 이내로 적재한다 120% 가 아니라 110% 입니다 요거는 도로전투법이 나아요 도로전투법 시행령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보면 화물자동차 적재중량은 구조음 및 성능에 따르는 적재중량의 110% 이내여야 됩니다 120이라고 하시니까 틀렸어요 숫자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110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니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3번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급정지 회전등 차량의 주행에 의해서 실은 화물이 떨어지거나 날리지 않도록 덮개나 포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7톤 이상의 코일을 적재하는 경우에는 레버블럭으로 2줄 이상 고정하되 줄당 고정점을 2개 이상 사용해서 고정해야 한다 뭔 말인지 모르겠죠 화물 하시는 분들이 결박하는 방법이거든요 레버블럭이라는 줄이 있어요 그거를 2줄 이상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한줄 떨렁떨렁 매고 다니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줄 이상 고정을 시켜서 딱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점 2개까지 넣어서 딱 묶고 다시 묶고 이런 식으로 고정점 2개 이상 넣어서 고정을 시켜라 결박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쓰실 일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든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아까 적재중량 120% 라고 했던거 그게 적재 초과죠 110% 까지만 해야 됩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634번 제1종 대형 면허와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도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이어야 돼요 12톤 포함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일종 대형 면허로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1종 대형과 1종 보통을 기준하는 무게의 기준은 12톤 미만이에요 이거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35번 제1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인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가 이제 견인을 하는 거에요 견인을 하는데 이 피견인 자동차 끌려가는 이 차가 총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거에요 이때 면허를 어떤 걸 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에요 시행규칙상에 뭐가 되어 있냐면 총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이 차 이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 차에 해당하는 면허죠 이게 지금 제1종 보통 면허는 이미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건 소형 견인이거나 대형 견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소형 견인 보통 대형 군환차 있으니까 소형 견인차 1번이 답이 되겠죠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3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대형 견인차 만 해당을 합니다 지금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경우니까 소형 견인도 가능해요 소형 견인 혹은 대형 견인 답 1번이었고요 636번 다음 중 총중량 750kg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운전면허는 했습니다 이 피견인차가 750kg 이하인 거에요 그때 견인을 못하는 운전면허 뭐냐 하는 거죠 750kg 이하는 다 할 수 있어요 면허증들은 1종 대형 1종 보통 2종 보통 다 할 수 있어요 보통 면허들 혹은 대형 면허들은 다 할 수 있는 거에요 근데 없는 게 뭐냐 보통 대형 말고 보통 연습 면허 있어요 연습 면허는 견인 못합니다 자기 가기도 바쁜 면허죠 그리고 연습 면허로는 피견인 자동차 견인할 수 없습니다 다음 2번이 되겠고요 637번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총중량이 1500kg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5000kg인 승합자동차로 견인을 한대요 그때 최고속도는 얼마까지냐 하는 거에요 고속도로 아닌 곳이고요 1.5톤차를 5톤차가 끄는 거에요 지금 5톤차가 1.5톤차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 속도 최고속도 얼마냐 하는 거죠 총중량이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3배 이상인 자동차로 견인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30km 이내 시속 30km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총중량이 1.5톤이었고 총중량이 5톤이 끄는 거니까 3배하면 4.5톤이 되죠 4.5톤 보다 끄는 차가 훨씬 무겁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에요 가능하고 그럴 때는 시속 30km 파워로 주행을 해야 된다 따라서 최고속도는 3번 몇시 30km 되겠습니다 638번 고속도로가 아닌 곳에서 이륜 자동차로 총중량 500kg인 견인되는 차를 견인할 때 최고속도 얼마냐 했습니다 이륜 자동차가 총중량이 5톤짜리 차량을 견인을 하고 있어요 이때 최고속도 얼마냐 했어요 이륜 자동차가 견인하는 경우에는 최고속도 25km로 제한을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총중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런 사항들인데 차가 차를 끌 때는 총중량 따라 달라지지만 1윈차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25km 이내로 주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2번 이었고요 견인 관련된 문제들이 자주 나오는데 총중량 2000kg 미만인 자동차를 총중량이 그 3배 이상의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만 30 이고요 나머지 경우 1윈차 다 포함해서 그 나머지 경우 전부 다 25km 이내에요 이렇게 외우면 쉽게 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2번 매시 25km 였습니다 639번 다음 중 특수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제작된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환차는 제외하고요 운전할 수 있는 면허는 뭐겠느냐 특수작업 수행하기 위해서 3.5톤 이하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제 2종 보통 면허가 되겠어요 2종 보통 면허에 보면 4번항에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 군환차는 제외하는 운전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요걸 할 수 있는 거 제 2종 보통 면허 3번이 되겠습니다 640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소형 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형 견인차 운전자가 지켜야 될 거 총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차랑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 해야 되죠 소형 견인차는 다 똑같죠 요 뒤면 보면 되죠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므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이거 아니죠 레카가 레커차 있죠 레커차가 사이렌 울리고 막 다니니까 긴급차인 줄 아시는 분인데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아닌 차예요 이 차가 따라서 도로교통법이 보장하는 긴급차의 특권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안전띠를 무조건 착용해야 되고요 일반 차량하고 똑같아요 주행중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다 일상 업무를 위한 휴대폰 사용 가능한 거 긴급차만 가능한 거예요 안됩니다 이것도 운행시 제1종 특수면허를 취득하고 소지를 해야 된다 맞죠 소형 견인차를 할 때는 일종특수 소형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다른 보통 면허들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사고 현장 출동 시에는 규정된 속도를 초과하여 운영할 수 없어요 근데 많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겁니다 사고 나면 본인이 다 책임져야 되고요 과속으로 처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띠 착용해야 되고 업무무적 휴대폰 사용 불가하고요 규정 속도도 다 준수해야 됩니다 왜냐? 긴급 자동차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요거 맞는 사항 답은 3번 소형 견인차 운전자는 운행시 제1종 특수면허 소형 견인차 면허를 취득하고 소지해야 한다 되겠습니다 641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견인차의 주행차로는 했습니다 견인차 편도 3차로 고속도로요 일단 도로 구분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도로가 고속도로고 편도 3차로 이상인 거죠 견인차 어디로 달리는가 하는 거죠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죠 비워둬야 되고 1차로를 제외한 차로 중에 왼쪽 차로와 오른쪽 차로가 구분이 되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로 구분하는 거 이제 익숙하시죠 여기가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가 왼쪽 차로고 여기가 오른쪽 차로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이거를 1차로 2차로 3차로 이렇게 표현했던 말이에요 그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왼쪽 차로 오른쪽 차로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인차가 어디로 주행하느냐 하는 거예요 당연히 견인차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오른쪽에 달리게 되겠죠 왜냐면 왼쪽 차로가 승용차 달리는 데잖아요 승용 승합차 그리고 여기가 대형 승합차 버스요 버스 또 화물차 특수차 이쪽에 달리게 되는데 이 특수차에 견인차가 포함이 되죠 요고요 따라서 주행차로는 오른쪽 차로인 1 2 3차로가 되겠네요 답이 3번입니다 642번 도로에 구부러진 부분을 주행중인 트레일러가 급제동하는 경우 연결될 부분이 직각으로 꺾이는 이 현상 뭐라고 하느냐 하는 거죠 도로가 이렇게 구부러져 있으면 트레일러가 쭉 이렇게 오다가 급제동을 여기서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에는 가만히 있는데 뒤에가 이렇게 되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잭 나이핑이라고 그래요 잭 나이핑이 뭐냐면 잭 나이프 칼 아시죠 잭 나이프라고 부르죠 이거 접이식 칼 원래 쫙 펴 있다가 이렇게 접히는 거 이거 잭 나이프라고 부르는데 차가 그 잭 나이프처럼 딱 접히는 현상 요 현상을 말해요 쭉 가다가 얘는 이쪽으로 가게 되는 현상에서 딱 접히는 거죠 칼처럼 이렇게 접히는 현상 잭 나이프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요 현상 이름이 바로 3번 잭 나이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스피니라든지 차 돌아가는 거에요 차 돌아가는 거고 노즈업은 코가 들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차가 뒷부분이 눌리고 코가 들리게 되는 현상이에요 이렇게 앞바퀴가 이렇게 들어지는 현상 이게 노즈업이고 바운싱은 차가 이렇게 이렇게 아래 위로 흔들리는 거 아래 위로 계속 흔들리는 거 이게 바운싱이죠 차가 직각으로 꺾이는 이 현상은 바로 잭 나이프 잭 나이핑이라고도 해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643번 다음 중 도로교통법상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할 수 없는 자동차는 했어요 요 자동차가 될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요거 화물차가 이거 끌 수 있고요 승합차가 끌 수 있고 승용차가 끌 수 있는데 이거 오토바이가 다른 차를 못 끌어요 오토바이가 다른 차를 못 끌겠죠 오토바이처럼 가벼운 차가 이걸 어떻게 끌어요 승용차도 못 끌 거 아니에요 이 차가 훨씬 무겁고 힘이 좋아야 끌 거 아닙니까 견인할 수 없는 차는 4번 1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644번 다음 중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정한 것은 트레일러 차량의 특성 좌회전 시 승용차와 비슷한 회전각을 유지한다 맞지 않죠 내리막길에서 미끄럼 방지를 위해 기어를 중립해 둔다 중립해 두면 안 되죠 내리막길에서는 아래 놔야 되죠 혹은 파킹에 놓던지 오토인 경우는 파킹에 놓고요 수동인 경우에는 아래 놓고 사이드 잠그죠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내륜차가 크죠 내륜차가 뭐냐면 요거죠 요거 회전 반경에 의한 앞바퀴와 뒷바퀴의 궤적의 차이 앞바퀴가 요렇게 갔으면 뒷바퀴가 요렇게 가게 되는 현상 요 뒷바퀴가 그러면 앞바퀴는 분명히 일로 지나갔는데 뒤는 이만큼 먹고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 사람 같은 거 서 있으면 앞에 지나갈 땐 괜찮다가 뒷바퀴가 깔고 무게고 지나가는 요거 이게 내륜차죠 승용차에 비해서 내륜차 훨씬 크죠 승용차는 요 내륜차가 한 90cm 정도 밖에 안되는데 트레일러의 경우는 내륜차가 약 1.4m씩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용차였으면 안 죽었을 사람이 트레일러 때문에 죽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내륜차가 크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죠 승용차에 비해서 축강거리가 길죠 승용차의 축강거리가 요 정도 밖에 안되지만 트레일러는 이렇게 길죠 얘는 이만큼 길고 승용차는 이만큼 밖에 안되죠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따라서 이 문제에 가장 적정한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승용차에 비해 내륜차가 크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5번 화물을 적재한 트레일러 자동차가 시속 50km로 편도 1차로인 우로구분도로에 진입하려고 한다 다음 중 가장 안전한 운전방법은 시속 50km 편도 1차로 트레일러 우로구분도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엄청 굽었네요 어떻게 하면 안전할까요 주행하던 속도를 줄이면 전복의 위험이 있어서 속도를 높여서 진입한다? 아니죠 속도를 낮춰야죠 전복 위험이 있을 정도로 속도를 줄이면 안 되겠지만 속도를 높여서 진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회전반경을 줄이기 위해서 반대차로를 이용하여 진입을 한다 휙 돌면 안 되니까 이렇게 크게 돌기 위해서 중앙선을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뭐가 됐든 중앙선 넘으면 안 되죠 원활한 교통그룹을 위해서 현재 속도를 유지하면서 신속하게 진입한다 신속하게 진입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얘기죠 이거 속도 줄여서 진입합니다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을 한다 속도가 빠른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뒷다리가 이렇게 들리게 되죠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한다 이게 답이죠 그래서 답은 4번 원심력에 의해 전복의 위험이 있으니 속도를 줄이면서 진입을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6번 자동차관리법상 유형별로 구분한 특수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해냈습니다 특수자동차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견인형 특수자동차 군안형 특수자동차 특수용도형 특수자동차 세 가지가 있어요 견인형은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거고 군안형은 고장 사고 난 차 군안 견인하는 구조고 특수형은 그 외적인 거죠 견인차 아시겠죠 견인차는 평지 같은 데서 차 퍼지거나 그러면 끌고 가는 거고 군안형은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차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중앙선이 있고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떨어진 거예요 몬두렁에 막 처박히고 막 이러는 것들 얘들은 일반 견인차가 끌어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군안차가 가서 잡아서 끌어 올려 줘야 됩니다 이렇게 딱 위로 여기가 이제 군안한다 하는데 군안의 견인까지 할 수 있는 게 군안형 차량이 되는 거죠 견인차하고 군안차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견인차는 그래서 밑에 발바닥 밑에 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리지만 군안차는 이렇게 집게처럼 생긴 게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끌어 올리죠 그 외적인 게 특수 용도형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일반형이라는 말은 없죠 특수 작업형이라고도 합니다 특수 용도형이라고 지금 법적 용어로 되어 있지만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3번은 틀린 게 되겠죠 그런 게 없어요 3번입니다 647번 다음 중 트레일러의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했습니다 트레일러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차례대로 종류를 확인해 보죠 트레일러 먼저 전체 풀 트레일러 하고 풀이죠 그 다음에 반만 한다는 세미 트레일러가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 친구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차 누구예요 딱 아시는 분들 있을 텐데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옵티머스 프라임이 누굽니까 트랜스포머 알죠 트랜스포머에서 디셉티콘 말고 착한 로봇들 있죠 착한 로봇이 짱 옵티머스 프라임이죠 옵티머스 프라임이 평상시에 이렇게 차로 이렇게 타고 다니다가 변신 상황이 되면 이게 이제 팔다리죠 여기가 팔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이게 몸통이고 하나의 로봇으로 변하는데 이 친구가 옵티머스 프라임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옵티머스 프라임이 세미 트레일러예요 왜 세미 트레일러라고 하냐면 이 팔다리 싣고 다니는 이 트레일러 있잖아요 컨테이너 컨테이너는 스스로 주행이 안 돼요 이 컨테이너의 무게 하중을 이 앞에 구동을 하는 이 동차라고 하는데 이 동차한테 얹어놔요 이렇게 일부분은 동차가 끌어줘야 이게 갈 수가 있는 차예요 이게 세미 트레일러고요 그럼 풀트레일러는 뭘까요 이 트레일러 자체가 동차가 있어가지고 이게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얘는 얘대로 갈 수가 있고 얘는 얘대로 가는 이게 풀트레일러예요 그래서 무게를 얹어서 간다 그러면 세미 트레일러고 둘 다 스스로 간다 그러면 풀트레일러가 되는 겁니다 두 개 차이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바퀴보다 바닥이 밑에 있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저상 트레일러예요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길 다니시면서 차축이 가운데 있는 센터차축 트레일러가 있고 모듈 트레일러가 있는데 모듈 트레일러는 엄청 작은 바퀴들이 잔뜩 있고 이렇게 생긴 엄청 무거운 거 싣고 다니는 방파제 같은 거 돌멩이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싣고 다니는 그 트레일러예요 트레일러 설명 이제 다 했고요 그러면 종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풀트레일러 있고 세미트레일러 있다고 그랬죠 이거 아니고 저상 트레일러가 이거 라고 했습니다 고가 트레일러라는 말 없어요 이런 거 종류에 없습니다 달아서 해당되지 않는 것은 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648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란 차량 중량이 뭐냐 하는 거죠 차량 중량은 말 그대로 차의 무게를 말해요 즉 짐 없을 때 무게 얘기하는 거죠 차량 중량이라는 게 있고 차량 총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다 보시죠 차량 중량이라는 게 있고 차량 총 중량이라는 게 있어요 차량 중량은 공차 상태의 자동차 중량 차의 무게이고 짐 없는 이거 공차 상태라고 하죠 공차 차에 아무것도 안 실은 상태 짐 없는 상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차량 총 중량은 적차 짐을 실은 상태예요 상태에서의 차의 자동차 중량을 말한다 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은 뭘 말할까요 공차 상태를 말할까요 적차 상태를 말할까요 당연히 공차 상태를 말하겠죠 왜요 적차 상태는 짐의 무게에 따라서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기준이 되는 중량을 말할 수 없습니다 차량 총중량으로는 따라서 공차 상태 비어있는 상태에서의 중량이 트레일러의 차량 중량이 되죠 적차 틀렸고 공차 공차인데 자동차의 축중이 아니고 전체 중량을 말하죠 축중은 뭐냐면 차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 바퀴에 가해지는 이 중량 노면에는 딱 바퀴만 닿아있기 때문에 바퀴만 닿아있기 때문에 바퀴만 닿아있는 중량은 축중량이라고 하죠 그거 아니죠 전체 중량을 말하는 거니까 1번 공차 상태의 자동차의 중량을 말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49번 도로에서 캠핑 트레일러 피견인 차량 운행 시 횡풍 등 물리적 요인에 의해서 피견인 차량이 물고기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은 했어요 물고기가 영어로 하면 fish죠 꼬리는 tail이에요 fish tail 현상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거를 다른 말로 sway 현상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말입니다 이거 두개가 fish tail 현상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꼬리처럼 흔들리는 현상 fish tail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게에 따른 얘기인데 뒤에 중심이 있으면 툭 치면 저렇게 흔들린다는 얘기고요 네 fish tail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 무게 중심이 최소 60% 이상이 앞으로 쏠려 있으면 앞쪽으로 쏠려 있으면 이렇게 딱 안정되게 흔들림 없이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에요 여러분 fish tail 현상 sway 현상 잘 보셨죠 답이 2번입니다 이거는 잭 나이프 현상은 긴 트레일러 같은게 급브레이크 쫙 밟으면 이게 이렇게 꺾여서 정지가 되는 이런 현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잭 나이프 칼 있죠 옛날에 우리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르는 그 칼 있죠 그것처럼 접히는 현상 잭 나이프 현상이라고 하고요 수막 현상은 도로에 이제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 바퀴가 이제 그 위를 지나가면서 스케이트 탓이 쫙 미끄러지는 그 현상 수막 현상이죠 휠 얼라인먼트 현상이란 말 없습니다 얼라인먼트는 바퀴가 제대로 정렬이 되어 있는가 그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물고기처럼 흔들린다 그러면 이제 스웨이 현상을 답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는 퓨시테일 현상이라고도 부릅니다 2번이었어요 650번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는 것은 우리 렉카차 렉카차 뒤나 우측에 뭘 표시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교체 보면 견인형 특수자동차의 뒷면 또는 우측면에는 차량 중량에다가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하판 중량을 표시해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차 중량 공차 차의 무게이죠 거기다가 승차 정원의 중량 사람 무게죠 차 무게에 사람 무게 더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맞게 표시한 것은 뭐냐 차중량에 적재량이 아니고 차중량에 승차 정원 중량 요거네요 차중량에 사람 중량입니다 차중량에 승차 정원의 중량을 차량 총중량이 아니고 차량 중량이죠 차량 중량과 차량 총중량은 뭐가 달라요 차량 중량은 공차 중량 말하는 거고요 총중량은 적차 중량을 말합니다 차량 중량은 공차 중량 차량 총중량은 적차 중량이에요 따라서 짐을 안 실은 상태의 중량에다가 승차 정원을 더해야 되기 때문에 승차 중량을 해야 되니까 요거는 2번이 답이 돼요 총중량이 써있으면 안 돼요 이것도 안 되고 따라서 답이 2번 차량 중량에 승차 정원의 중량을 합한 중량 되겠습니다 651번 다음 중 견인차의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로 만든 것은 했습니다 이렇게 끌고 갈 때 연결해서 끌고 가죠 이렇게 끌고 가는 요 장치 요걸 뭐라고 하냐 하는 거예요 이걸 이름이 커플러예요 커플러 용어니까 용어 놓으셔야겠죠 커플러라고 부르고요 킹핀은 뭐냐면 이쪽에 커플러를 연결할 때 킹핀이 여기 딱 들어 있어요 그래서 커플러를 아 일로 탁 들어갈게 V자점으로 찰칵 들어가게끔 하는 이렇게 이렇게 딱 들어가죠 이렇게 착 들어가요 킹핀이 꽂아져요 꽂아지는 부분이 킹핀이고 아웃트리거가 뭐냐면 요거예요 아웃트리거 많이 보셨을텐데 공사같은거 하고 사다리차 같은거 해서 특히 쭉 펼쳐져서 바닥에 딱 고정시키는 요거 우리 저기 스타크래프트 같은거 보면 CG탱크 있죠 탱크가 쫙 나와서 cg모드를 쫙 하면 다리가 쫙 펼쳐지면서 바닥에 탁 심죠 이거예요 cg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웃트리거 스타크래프트 안 하시는 분들은 외우시면 됩니다 아웃트리거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그리고 안 접고 안 접고 그냥 집중해가다가 뭐 차 사고나고 별 사고가 다 있죠 붐은 뭐냐면 요 연결되는 요 부위 여기를 붐이라고 해요 따라서 트랙터와 트레일러를 연결하는 장치는 커플러가 되겠습니다 요 용어니까 잘 외워놓으십시오 652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상 연결 자동차가 초과해서는 안 되는 자동차의 길이의 기준은 했습니다 연결 자동차 길이 어디까지 가능하냐 하는거죠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요 길이가 최소 13m인데 연결 자동차 아까 커플러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 자동차는 최대 16.7m 까지 할 수 있어요 따라서 13 아니면 16.7인데 다 답이 없죠 16.7m 우리나라 기준에 가장 긴게 16.7m 입니다 그래서 답이 2번 되겠죠 653번 초대형 중량물의 운송을 위하여 단독으로 또는 두 대 이상을 조합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구조로써 하중을 골고루 분산하기 위한 장치를 갖춘 피견인 자동차는 했습니다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무지막지하게 무거운 것이죠 돌덩이 이런거 초대형 중량물이라고 하는데 요거 요걸 나르기 위해서 요렇게 바퀴들이 요 차랑 요 차가 지금 달라 보이죠 바퀴 모양도 다르고 그죠 이거 연결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 연결을 해서 싣고 또 싣고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든 요 장치 요 피견인 자동차 뭐라고 부릅니까 하는 거예요 얘의 이름이 모듈 트레일러예요 이름이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트레일러의 종류 아까 말씀드렸죠 세미 트레일러 있고 풀 트레일러 있고 세미 트레일러가 옵티머스 프라임이라고 있죠 저상 트레일러는 바퀴보다 바닥이 밑에 있는 거 요게 이제 저상 트레일러고 센터 차측은 차측 가운데 있는 거고 따라서 요 문제의 답은 모듈 트레일러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654번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의 상부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부담시키는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는 했습니다 차체 일부가 차체 일부가 견인 자동차에 여기에 실리고 해당 자동차 및 적재물 중량의 상당 부분을 견인 자동차에 부담시켜요 요만큼의 중량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죠 견인 차에 부담시키는 이런 구조의 피견인 자동차 뭐라고 하십니까 세미 트레일러 라고 했죠 전체가 다 스스로 알아서 가면 풀 트레일러고 의존해서 가면 세미 트레일러예요 옵티머스 프라임을 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죠 655번 트레일러의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차체가 무거워서 제동거리가 일반 승용차보다 길죠 차체가 무거우면 제동거리가 길어집니다 급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죠 왜냐하면 차량이 그만큼 길어가지고 전도될 확률이 높죠 그래서 잭라이핑 현상이 그래서 벌어지는 거 하지 않습니까 3번이요 운전석이 높아서 앞차량이 실제보다 가까워 보인다 앞차 뒤가 이렇게 있으면요 트럭이 이렇게 있죠 운전석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라볼 때는 눈이 바로 앞에 있으니까 짧아 보이는데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꽤 길어 보여요 간격이 꽤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바짝 붙이는 이런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 실제보다 훨씬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게 되겠고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내륜차는 크게 관계가 없다 내륜차 훨씬 커지죠 일반 승용차는 이렇게 싹 도는데 한 90cm 정도 도는데 트레일러는 최대한 돌면 1.4m 140cm까지 돌아요 그러니까 훨씬 크죠 이게 관계가 당연히 있죠 가장 알맞은 것은 2번 급차로 변경을 할 때 전도나 전복의 위험성이 높다 2번이 되겠습니다 656번 다음 중 대형 화물 자동차의 선회 특성과 진동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선회 회전할 때 그리고 진동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죠 진동각은 차의 원심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다 완전 영향을 많이 미치죠 차가 이렇게 돌아가고 위아래로 꿀렉거리는 것과 이런 것들이 차 안정성을 떨어뜨리죠 무게중심 밑으로 딱 가라앉아 있어야 쫙 잘 돌텐데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이러면 들어 올려질 때 밖으로 튕겨나갈 수가 있어요 위험하죠 진동각은 차의 중심 높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차 중심이 높이 있으니까 진동각이 큰 거죠 저중심으로 딱 낮게 안정되게 설계가 되어 있으면 그럴 일이 없어요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렇죠 무거운 거 싫었으면 중심이 쫙 가라앉으면서 안정성은 생기지만 제동거리가 또 길어지면서 선회 반경이 더 커지고 그런 문제들이 있죠 맞는 얘기고요 진동각도가 승용차보다 작아서 추도사고 유발하기 쉽다 선수처도 훨씬 큽니다 따라서 알맞은 것은 3번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 선회 반경과 안정성이 크게 변할 수 있다 되겠습니다 657번 트레일러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트레일러 운전자 뭘 준수해야 되는가 운행을 마친 후에만 차량 일상 점검 및 확인을 해야 된다 후에 만 만 이러면 틀렸죠 늘 일상 점검 하는 겁니다 또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안 되죠 이거 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보면 화물자동차 운소사업법에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하는 행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운소종사자가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거 법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거니까 기억하고 계시고요 차량의 청결 상태는 운임요금이 고가일 때만 양호하게 유지한다 돈 많이 주면 차 깨끗하게 하고 다녀요 그런 거 아니죠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를 위한 덮개 포장 등은 목적지에 도착해서 확인한다 출발할 때 확인해야죠 이미 다 와가지고 덮개 잘 덮였나 확인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물건 바닥에 다 떨어졌을 텐데 아니죠 따라서 준수사항으로 맞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화물의 운송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 2번이 되겠습니다 158번 다음 중 편도 3차로 고속도로에서 군안차 주행차로 어디냐 했습니다 도로 먼저 구분하죠 편도 3차로고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고 편도 3차로네요 그러면 정선이 있고 이렇게 생긴 도로라는 얘기죠 여기서 군안차 어디로 갑니까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고 여기가 왼쪽 차로 여기가 오른쪽 차로죠 1 2 3 이렇게 있으면 군안차 어디로 가요 왼쪽 차로는 여기 승용승합차 가는 거고 오른쪽 차로가 대형승합화물 특수자동차 가는 거죠 대형승합화물 특수자동차가 여기로 가고 승용승합차가 왼쪽 차로로 가는 거죠 따라서 특수자동차에 군안차가 해당을 하니까 군안차하고 변인차하고 그 외에 특수자동차 여기 세 가지가 특수자동차의 종류죠 특수자동차에 군안차가 속합니다 따라서 군안차는 3차로 오른쪽 차로로 가야 됩니다 3번 3차로 되겠습니다 659번 다음 중 군안차로 상시 4륜구동 자동차를 견인하는 경우 가장 적절한 방법은 했습니다 상시 4륜구동 자동차는 4바퀴가 다 동시에 돌아가는 차죠 어떻게 견인을 해야 문제가 안 생기겠는가 하는 거예요 뒷바퀴를 만약에 걸어 들었다 그러면 앞바퀴가 구동을 하기 때문에 얘도 구동하고 얘도 구동하죠 바퀴가 닿아 있으면 만약에 나는 이쪽으로 가는데 얘는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 바퀴가 심각하게 손상이 오겠죠 따라서 4륜구동 자동차는 바퀴가 바닥에 닿으면 안 돼요 통째로 들어 올려야 돼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들고 가야 돼요 말 그대로 뒤만 든다거나 앞만 든다거나 그러면 안 되죠 주차 브레이크 제동 상태로 해놓으면 타이어 지지지지지지 끌려가겠죠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상시 4륜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을 하는 게 맞습니다 구동 방식과 견인 방법은 당연히 관계가 있죠 뒤를 들어도 안 되고 주차 브레이크 풀어놔야 됩니다 따라서 적절한 방법은 상시 4륜구동 자동차는 전체를 들어서 견인을 한다 2번이 답이 되겠죠 660번 자동차 관리법상 구난형 특수 자동차의 세부 기준은 했습니다 3가지 종류 있다 했죠 견인, 구난, 특수용도 3가지 있는데 구난은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요거예요 구난 자가 들어 있어야 됩니다 견인은 견인이고 구난, 구난 구난이 있어야 돼요 구난 여기도 있는데 요건 특수고 요거는 견인이죠 둘 다 구난이란 말이 있어서 구난 같은데 살펴보죠 견인이나 구난을 할 수 있고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할 수 있는 구조인 것 그냥 단순하게 견인, 구난할 수 있는 구조인게 아니고 법상 구조는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 견인하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61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결 자동차의 길이 기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가 정하고 있는 가장 긴 자동차의 길이 16.7m 입니다 기준은 13m 인데요 연결 자동차의 경우에는 16.7m 까지 하고 있죠 따라서 13도 없고 16.7만 있으니까 답이 4번이 됩니다 662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환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했습니다 군환차 운전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로 사고 차량 운전자의 운전면허증을 회수해요 그런 권한이 없죠 이거는 경찰의 권한이죠 또 도착 즉시 사고 차량을 견인해서 정비소로 이동시킨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교통사고 났으면 사람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해 보고 또 부상 있으면 어느 정도 부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신고할 거 있으면 신고하고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조치하고 이런 거 해야 되는 거죠 사고 차량 수리비용 흥정하고 있으면 안 되죠 부상 정도 확인을 해보고 2차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한다 이게 맞는 거죠 조치 상태는 군환차 운전자는 사고 처리 행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면허증 회수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사고 현장 보존 뭐 건드리거나 이러면 안 되고요 부상자 구호를 위해서 2차 사고 대비하는 조치 같은 거는 취할 수 있어요 취해야 되고요 거기 본인도 살고 거기 차량도 사는 방법이죠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4번 운전자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2차 사고에 대비해서 안전조치를 한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3번 군환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했습니다 고장 차량 발생 시 신속하게 출동해서 무조건 견인한다? 아니죠 동의받은 다음에 견인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부득이한 경우 의식이 없거나 그런 경우는 향후에 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드시 서면이나 구두로 동의를 받으셔야 돼요 피 견인 차량을 견인할 때는 법규로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견인차의 이동거리별 요금이 고가일 때만 안전하게 견인한다 뭐 뭐 할 때만 이러면 거의 틀린 거라고 했습니다 사고 차량 발생했을 때 사고 현장까지 신호는 무시하고 가도 돼요? 안되죠 이거는 긴급차가 아니기 때문에 신호위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이라는 얘기죠 안돼요 이것도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운전 행동은 2번 피 견인 차량을 견인했을 때 법규로 준수하고 안전하게 견인한다 되겠습니다 664번 군환차가 갓길에서 고장 차량을 견인하여 본차로로 진입을 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고속도로가 이렇게 있고요 갓길에서 이제 군환을 딱 했어요 물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딱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나올 때 요때 뭘 주의해야 될까요? 여기서 생 오는 2차를 주의해야 되는 거죠 요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런 얘기죠 볼까요? 고속도로 전방에서 정속 주행하는 차량을 주의한다 앞에 이제 정속으로 가고 있는 2차는 주의할 게 아니죠 대상이 아니고 피 견인 자동차 트렁크에 적재되어 있는 화물에 주의한다 2차 트렁크에 들어있는 화물이 관계가 있어요 물론 뭐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는 거는 출발 전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본차로로 진입할 때 얘기니까 이건 대상이 아니고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 오는 차량에 주의한다 여기 오는 차 주의하라는 얘기죠 이게 맞는 얘기에요 견인 자동차는 눈에 확 띄으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 내고 반짝이 한다 해도 달려오는 차량 속도 제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차로 진입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은 3번 본차로 뒤쪽에서 빠르게 주행해 오는 차량에 주의를 한다 정답이 되겠네요 665번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현장에서 군환차 운전자가 취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군환차 운전자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1번 부상자의 의식 상태를 확인합니다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 구호 조치를 하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 되죠 호흡 상태도 확인하고 출혈 상태도 확인합니다 바로 견인 준비를 해서 합의를 종용한다? 합의 종용하면 안 됩니다 앞차랑 뒷차랑 부딪힌 거 둘이 합의하세요 이런 식으로 합의를 종용한다고 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불법입니다 따라서 행동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4번 바로 견인 준비를 하며 합의를 종용한다 4번이 되겠습니다 666번 다음 중 군환차의 각종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군환차 장비 장치요 크레인 본체에 달려있는 크레인은 팔 부분을 후크라 한다? 후크가 아니고 부음이라고 하죠 크레인의 팔 부분 부음이요 구조물을 견인할 때 군환차와 연결하는 장치 뭡니까? 견인 삼각대 얘기합니다 우리가 놓고 있는 바닥에 놓는 안전 삼각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견인할 때 군환차랑 연결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아니고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이거요 CG 모드 할 때 딱 바닥에 팍 씹는 거 이거 아웃트리거라고 합니다 3번이 맞는 거고요 크레인에 장착되어 있으며 갈고리 모양으로 와이어 로프에 달려서 중량물을 거는 장치를 따라서 정답은 작업 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방과 후방 측면에 부착된 구조물을 아웃트리거라고 한다 답 3번이 되겠습니다 667번 군환차 운전자가 F 방식 프론트 엔진 프론트 휠 드라이브라고 불러요 엔진이 앞에 있고 바퀴도 앞에 있는 운행 방식 그거를 고장난 차를 군환하는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표현했습니다 앞바퀴가 굴러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 굴러가는 바퀴를 들어야 되죠 그래서 구동력 없이 대구 대구 붙어만 있는 대구 대구 굴러가기만 하는 그 바퀴를 바닥에 놓고 굴러가는 구동력을 가진 바퀴를 들어 올려야 됩니다 앞차 앞바퀴가 굴러가는 방식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들어 올려서 견인을 해야 되는 거죠 1번이 맞고요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견인하는 건 뒷바퀴 굴림 방식이고 앞뒤 상관없다 안되죠 반대차 전체를 들어오는다 이거는 자륜구동 자륜구동 중에서도 이거 상시 자륜구동 들어 올려서 견인을 합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차체의 앞부분을 들어 올려서 견인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668번 군환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한 조치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조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통사고 당사자에게 민사 합의를 종용한다 합의 종용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했죠 교통사고 당사자 의사와 관계없이 바로 견인 조치했다 동의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틀렸고 주간에는 잘 보임으로 별다른 안전조치 없이 견인 준비했다 안되죠 주간에도 2차 사고 예방해야 됩니다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네 이제 곧 구급차 올 거예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이런 식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거 그게 바람직한 거죠 따라서 4번 사고 당사자에게 일단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69번 군환차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부상자를 발견했을 때 대처 방법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 의식상태를 확인합니다 의식상태 확인할 때도 막 이렇게 어깨를 흔들거나 여보세요 여보세요 선생님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안 돼요 뺨 때리거나 선생님 이렇게 소리 지르거나 그러면 안 돼요 뺨 때리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나오죠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더 다칠 수도 있어요 말을 걸어보거나 이렇게 살짝 어깨를 이렇게 두드리는 그런 식으로 의식상태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람직한 거니까 요건 1번이 맞는 게 되겠네요 오답을 볼게요 부상자 의식이 없으면 인공호흡을 실시한다 옛날에는 인공호흡 하라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 많은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흉부 압박 가슴 압박만 해도 충분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굳이 인공호흡 되실 필요 없습니다 골절부상자는 즉시 부목을 대고 구급차가 올 때까지 기다립니다 부목 될 필요 없습니다 가만히 두세요 골절부상자 만지시면 안 됩니다 전문가의 구호를 기다려야 되고요 심한 출혈의 경우에는 출혈 부위를 심장 아래쪽으로 둔다 반대로 되세요 심장 위쪽으로 둬야 돼요 왜요? 밑에 있으면 중력에 의해서 더 피가 많이 나오죠 심장보다 윗부분에 상처 부위가 있으면 피가 올라와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어려워요 피가 많이 안 나오게 되죠 반드시 출혈 부위는 심장 위쪽으로 둡니다 따라서 바람직한 것은 1번 말을 걸어보거나 어깨를 두드려 부상자 의식상태를 확인한다 되겠습니다 670번 교통사고 발생 현장에 도착한 군환차 운전자가 부상자에게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이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왜 응급조치를 합니까? 부상자 빨리 병원에 보내기 위함이고 또 고통도 덜어주고 또 살려주기 위함이죠 부상자 재산을 보호해 주려고 그렇게 응급조치 하는 건 아니죠 따라서 먼 거 찾는 거니까 3번 부상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되겠습니다 671번 다음 중 자동차의 주행 또는 급제 동시에 자동차의 뒤쪽 바디가 좌우로 떨리는 현상을 뜻하는 용어는 했어요 이 뒤에 바디가 좌우로 흔들 흔들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요 저렇게 흔들리는 현상을 피시테일 현상이라고 하죠 다른 말로 스웨이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스웨이 현상 스웨이 따라서 답은 1번 스웨이 현상 피시테일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이드로 플레이닝은 도로에 물이 차 있어서 바퀴가 그 위를 스케이트처럼 쫙 미끄러지는 그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은 고속 주행할 때 타이어가 바퀴가 적정 압이 들어 있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진이 이겨지면서 터지는 현상이에요 베이퍼락은 브레이크 자꾸 밟아 가지고 브레이크 액의 기포가 끌어오르는 현상이에요 베이퍼가 수증기 잠김 현상 이런 뜻이거든요 브레이크 액이 밟으면 쫙 밀려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 가지고 바람만 빠지고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그 현상 베이퍼락 현상입니다 뒤쪽 바디가 좌우로 떨리는 현상은 1번 피시테일 피시테일링 혹은 스웨이 현상 되겠습니다 1번이죠 672번 다음 중 군안차 운전자의 가장 바람직한 행동은 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서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그렇죠 이거 맞죠 군안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6인승 이상 승합차 전부 다 비치를 하게끔 하고 있죠 승용차는 이제 권고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차량에 비치를 하는게 좋죠 그래서 초동진화 하는게 좋으니까 바람직한 행동이니까 1번 맞겠고요 사고 현장에 신속한 도착을 위해서 중앙선 넘는다 그건 특례 없습니다 일반 차량이기 때문이에요 군안차 일반차에요 긴급차 아닙니다 3번 경미한 사고는 운전자 간의 합의를 종용한다 합의 종용하면 안됩니다 교통사고 운전자와 동승자를 사고 차량에 승차시킨 후 견인한다 어디 승차시켜요? 사고 난 차량에 승차를 시켜요? 차 다 찌그러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제대로 구동도 안되는 차를 승차시키고 그러면 안되죠 견인차에 태우거나 기타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을 시킵니다 틀렸죠 이것도 따라서 바람직한 행동은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를 위해 소화 장비를 차량에 비치한다 1번이 되겠습니다 673번 군안 차량 운전자가 군안을 위해 제한속도 매시 100km인 편도 2차로 고속도로에서 매시 145km로 주행하다가 과속으로 적발이 됐다 벌점과 범칙금액 얼마인가 이 문제 어려운 문제죠 시속 100km 파워 이게 제한속도인데 편도 2차로 고속도로 145km로 주행했대요 그러면 제한속도에 45km를 넘은 거죠 그럼 40초가 60km 이하에 걸리겠네요 40초가 60km 이하의 경우에 군안 차량 운전자라고 했거든요 군안 차량이 어떤 차에 속할까요? 승합차 승용차 이륜차 중에 승합차 등에 속하겠죠 범칙금은 10만원이 되는 거고요 금은 10만원 이것만 알아도 3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죠 벌점은 어떻게 되느냐 30점이 주어집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공단에서 배포한 자료에 보면은 답이 좀 잘못 나와 있죠 이게 작년 문제에 답이 써있어요 잘못된 답이 써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현행법상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674번 다음 중 군안차 운전자가 자동차에 도색이나 표지를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했어요 그 차 전화번호요 나에게 연락해라 내가 군안을 해줄 테니까 저한테 연락하세요 하는 그 전화번호 있죠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요거는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교통단속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미 표지 또 범죄수사용 자동차와 유사한 도색미 표지 긴급자동차와 유사한 도색미 표지 요런 것들은 마치 고차인양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거 안 된다는 거죠 네 단속차 범죄수사 자동차 긴급차랑 비슷한 도색이나 표지 할 수 없습니다 운전자 전화번호만 표시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했으니까 답이 4번 되겠네요 응급상황 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운전자 전화번호 되겠습니다 65번 군안차 운전자가 알알 방식 레어 엔진 레어 휠 드라이브 즉 뒷바퀴가 굴러가는 그 차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군안 하려면 어떻게 굴러가는 바퀴인 뒷바퀴를 들어 올린다는 얘기죠 차체의 앞부분은 아니고 차체 뒷부분을 들어 올려 견인하는 거고요 앞뒤 상관 없을 수가 없고요 전체를 들어 올린 거는 상시 4륜구동만 그렇게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2번 차체의 뒷부분을 들어 올려서 견인한다 레어가 뒤라는 뜻이에요 그거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죠 답 2번이었습니다 676번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군안차 운전자의 마음가짐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을 해냈습니다 군안차 운전자의 마음가짐 현장으로 갑니다 신속한 도착이 최우선이므로 반대차로로 주행한다 중원선 침범이죠 긴급자동차에 해당되므로 최고속도를 초과하여 주행한다 긴급자동차에 해당 안 돼요 일반차예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정차 시 경험기를 울리면서 갓길로 주행한다 갓길 주행 안 되죠 신속한 도착도 중요하지만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서 안전운전한다 그죠? 준법운전 안전운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677번 다음 중 자동차관리법상 특수자동차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어요 특수자동차 종류 3가지 있다고 했죠 견인형, 군안형, 특수용도형 견인형, 군안형, 특수용도형 도시가스 응급복구형 특수자동차는 특수자동차 종류에 없습니다 다음 4번이 되겠고요 678번 제1종 특수면허 중 소형 견인차 면허의 기능시험에 대한 내용이다 맞는 것은 했습니다 소형 견인차 기능시험이요 합격기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에요 오 이거 맞네요 굴절, 곡선, 방향전환, 주행코스 주행코스를 통과한다고요? 기능시험인데? 주행코스 틀렸죠 소형 견인차 시험 코스 통과 기준은 각 코스마다 5분 이내 통과하면 합격이다 3분 이내 통과해야 됩니다 4번이요 소형 견인차 시험 각 코스의 확인선 미접촉 시 각각 10점씩 감점됩니다 맞는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1번 소형 견인차 면허 합격 기준은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이다 되겠습니다 679번 군안차로 고장 차량을 견인할 때 견인되는 차가 켜야 하는 등화는 했습니다 끌려가는 차가 이 차가 켜야 되는 등화 뭐냐 하는 거죠 미등과 차폭등, 번호등 켜야 됩니다 법에 보면 시행령 19조에 견인되는 차는 미등, 차폭등, 번호등 켜게 돼 있죠 미등, 차폭등, 번호등 3번이 되겠습니다 680번 군안차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으로 맞는 것은 했네요 군안차 운전자의 경찰 무선 도청은 허용이 된다고요? 불법이죠 군안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된다 맞죠 이건 언제든 맞는 얘기죠 교통사고 발생 시 출동하는 군안차의 과속은 무방하다? 아니죠 특수차가 아니기 때문에 속도 준수해야 됩니다 군안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할 수 없습니다 특례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차이기 때문에 따라서 맞는 것은 군안차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번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것은